이 영상은 맹자 상중화를 묶어 합본한 영상입니다. 약 8시간가량의 맹자 전편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세부정보란의 타임라인을 통해 들으시던 곳을 찾아 나누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본문을 다 읽고 독자 코너로 공자의 인과 맹자의 의이라는 안재혁 구독자님의 댓글을 영상으로 올렸고요. 정도정과 맹자의 역성혁명 이야기를 짧게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싶은 맹자의 구절들을 다시 보며 영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맹자는 전국시대의 철학자, 정치사상가로 공자의 사상을 이어 발전시킨 유학자입니다. 그리고 맹자는 맹자의 언행 및 맹자와 그 당시 사람들 혹은 제자들과의 문답을 기술한 책입니다. 맹자는 추나라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공자를 숭상하고 공자의 사상을 발전시켜 유학을 후세에 전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쳐 후대 사람들은 유교를 공맹의 가르침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공자가 죽고서 100년쯤 뒤에 태어난 맹자가 활약한 시기는 기원전 4세기 전반기인데요. 맹자가 태어났을 때는 전국시대로서 주나라 왕실이 극도로 미약해 각 제후들이 각죽전을 벌여 약육강식을 일삼던 혼란기였습니다. 제자백가시대에 돌입한 당대의 맹자는 묵자의 극단적 박예주의인 겸해설과 양자의 극단적 이기주의인 자해설을 배격하고 유가의 사상통일을 완수하는 것을 자신에게 부여된 막중한 임무로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맹자는 40세 이후에 인의와 왕도정치를 주창하며 천하를 순방하였습니다. 인의예지, 성선설, 오륜, 호연지기, 오십보 백보, 연목구어, 여민동락 등 너무도 유명한 이 말들은 모두 맹자로부터 나왔습니다. 어머니 장씨는 맹자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 세 번 이사를 했다는 맹모 삼촌 지교와 아들이 공부할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의 집으로 돌아오자 짜던 배를 끊어 경계했다는 맹모 단기 지교로 유명한 현모였고 아버지를 일찍 여인 맹자는 편모스라에서 자랐습니다. 맹자는 부당한 권력에 대한 백성의 저항을 옹호하고 왕의 권력은 백성들이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등 그가 살았던 시대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역성혁명 사상을 주장하였습니다.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말한 맹자의 대화들을 살펴보면 매우 현실적이고 각자에게 맞는 유연한 방안의 제시와 절묘한 비유 등으로 감탄을 불러일으킵니다. 맹자는 문장으로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문장의 모범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요. 제가 대학 시절 방학되면 선배가 무료로 강독해주던 맹자 원본을 공부하곤 했었는데 맹자는 한문 독해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경전입니다. 이제 맹자의 왕도정치에 대한 열정과 흥미로운 일화들 그리고 세간에 회자되는 수많은 말들의 원천이 되는 맹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번역된 맹자의 원문 전체를 읽고 본문 내용 보강이나 해석에 도움이 되는 풀이를 선별하여 덧붙이겠습니다. 양해왕 편 이 편에는 맹자가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고 이상적인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천하의 여러 나라를 방문한 역정이 기록되어 있다. 양해왕을 방문함으로써 맹자의 유세는 시작되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통치자들을 향해서 공리주의를 배격하고 왕도정치를 펼 것을 부르짖었다. 그의 이론은 매우 합리적이었으며 날카로운 비판은 통치자들의 폐부를 찔렀다. 현하의 열변은 듣는 사람을 황홀케 했다. 그러나 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급급했던 당시의 통치자들에게는 맹자의 이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그의 뜻은 비록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인과 의리를 중심으로 한 민본주의 사상은 그 후 동양 여러 나라의 정치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양해왕 장구상 1. 맹자께서 양해왕을 만나셨다. 왕께서 말씀하셨다. 선생님께서 천리길을 멀다 않고 찾아오셨으니 장차 우리나라에 이로움이 있겠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왕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로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직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왕께서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을까만을 생각한다면 대부들은 어떻게 하면 내 집안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만을 생각할 것이고 또 선비나 일반 평민들은 어떻게 하면 내 한몸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만을 고민할 것입니다. 이처럼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 서로 이로움만을 취하게 된다면 나라는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만승의 나라에서 그 임금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천승 집안이며 천승의 나라에서 그 임금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백승 집안입니다. 만 가운데서 천을 차지했으며 천 가운데서 백을 차지했다면 많지 않은 것이 아니건만 진실로 의의를 뒤로 미루고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마저 다 빼앗기지 않고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진 사람으로서 그 어버이를 버리는 이는 없으며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 임금을 뒤로하는 자는 없습니다. 왕께서는 오직 인과 의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쳐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굳이 이로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프리 맹자가 모국인 추나라에서부터 양나라의 서울인 하남성 개봉부를 찾은 것이 그의 유세를 위한 최초의 순방길이었다. 맹자의 시대는 전국시대의 중기로서 합병통일의 기운이 성숙했으며 여러 나라들 사이에는 부국강병책이 경쟁적으로 대두되던 시기였다. 양해왕은 중앙 여러 나라의 왕 중 가장 먼저 스스로 왕이라 칭했으며 세력 확장의 야망에 불타고 있었다. 때문에 맹자가 그를 찾자마자 곧 그에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고 물었던 것이다. 태사공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일찍이 맹자를 읽을 때 양해왕이 맹자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이롭게 할 수가 있겠느냐고 물은 대목에 이르러서는 손으로 책을 치며 탄식하였다. 슬프다. 이로움이란 진실로 어지러움의 시초다. 공자께서 이로움이라는 말을 드물게 하신 것은 항상 그와 같은 불순한 동기가 사람의 마음속에 싹트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또 장자는 말했다. 사람이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일을 행한다면 이로움을 얻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가 따르게 마련이며 오직 인과 의에 입각해서 일을 하면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도 이익이 돌아오게 마련이다. 맹자의 시대는 세상 사람들이 오직 이익 추구에만 연연해서 인위가 있다는 것조차도 느낄 수 없었으므로 맹자는 이를 배격하고 사람이 타고난 천리인 인위를 밝혀서 혼란에 빠진 세상을 건지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생각하고 그 일에 심혈을 기울였다. 2. 맹자께서 양해왕을 만나셨다. 양해왕께서 연못가에 서 계시다가 크고 작은 기러기와 사슴들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셨다. 3. 어진이도 이런 것을 즐깁니까? 4.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5. 어진이가 된 뒤에라야 이런 것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5. 어질지 못한 자는 비록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즐길 수가 없지요. 6. 시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6. 영대를 지을 계획을 세운 뒤 터전을 닫고 일을 시작하니 백성들이 모여들어 며칠이 안 가서 이루어졌네. 7.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 하셔도 백성들은 자식같이 모여들었네. 8. 왕께서 영유에 나오시니 사슴은 제자리에 엎드려 놀라지 않으며 9. 수사슴 암사슴 윤희 흐르고 백조는 희기도 희도다. 9. 왕께서 영소에 나오시니 아 그득하다 띠노는 물고기들. 10. 문왕은 백성의 힘으로서 대를 짓고 연못을 만드셨으나 10. 백성들은 도리어 이를 기쁘게 여겨 대를 영대라 부르고 10. 연못을 영소라고 부르며 그 안에 많은 사슴과 물고기들이 있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11. 옛날에 어진이는 백성들과 즐거움을 같이 했기 때문에 11. 참으로 즐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2. 그러나 탕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2. 이 해는 어느 때가 되어야 망할 것인가? 13. 나는 차라리 너와 함께 망하리라. 14. 백성들이 함께 망하기 원한다면 바른대와 연못과 새와 짐승이 있다 한들 14. 어찌 혼자서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14. 시경 대하의 영대표는 주 문왕의 어진 덕을 찬양한 노래이다. 15. 문왕이 대를 지을 계획을 세운 뒤 털을 닦고 역사를 시작하니 15. 백성들이 자진에 몰려들어 일을 했다. 15. 왕은 백성들에게 너무 패가 될까 걱정스러워서 급하게 서두르지 말 것을 종용했으나 15. 백성들은 마치 부모의 일을 하듯 서두르며 부지런히 일을 해서 며칠이 안 되어 건축의 완성을 보게 되었다. 16. 백성들은 문왕의 덕을 사모해서 대의 이름을 영대, 영대 안의 동산을 영유, 연못을 영소라 이름 짓고 그 안에 새와 짐승과 물고기들이 있는 것을 문왕과 같이 즐거워했다. 16. 맹자는 시경을 인용 어진 임금 문왕의 여민해락을 설명하고 나서 서경의 탕서편을 들었다. 17. 한하라의 거랑은 중국 역사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폭군이었다. 18. 그는 가렴주고와 압독한 형벌, 사륙 등 학정을 베풀어서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에 사무쳤다. 19. 그러나 거랑은 스스로 이렇게 말하였다. 19. 내가 천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마치 하늘이 해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20. 해가 없어진다면 그때서야 내가 망할 것이다. 20. 즉 해가 건재하는 한 자기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하였다. 21. 백성들은 그의 포악한 정치를 견디다 못해 이런 악담을 할 정도였다. 21. 이 해가 어느 때나 망할 것인가? 나는 너와 함께 망하리라. 23. 양해완께서 말씀하셨다. 과인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온 마음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4. 한해 지방에 흉년이 들면 그 백성의 지방을 하동 지방으로 옮기고 하동 지방의 곡식을 한해 지방으로 옮깁니다. 25. 하동 지방에 흉년이 들어도 또한 그와 같이 합니다. 26. 이웃 나라에 정치하는 것을 살펴보면 과인과 같이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이 없는데 27. 그렇다고 해서 이웃 나라의 백성이 더 줄어들지 않고 우리나라의 백성이 더 늘어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27.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28. 왕께서는 전쟁을 좋아하시니 전쟁에 비유하여 설명하겠습니다. 29. 둥둥둥 북이 울리고 단병 접전이 벌어졌습니다. 30. 그때 갑옷을 벌이고 창가 끌을 끌면서 달아나는데 어떤 자는 백보를 달아나서 멈추고 어떤 자는 오십보를 달아나서 멈추었습니다. 30. 오십보를 달아난 자가 백보를 달아난 자를 비웃는다면 어떠하겠습니까? 31. 그건 안 될 말입니다. 다만 백보가 아닐 뿐이지 그것도 역시 달아난 것입니다. 31. 왕께서 이런 이치를 아신다면 백성이 다른 나라보다 많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32. 농사 시기를 어기지 않게 하면 곡식을 이루다 먹을 수 없게 될 것이며 33. 촘촘한 그물을 못에 넣지 못하게 하면 물고기를 이루다 먹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34. 독기를 적절한 시기에 살림에 넣게 하면 제목은 이루다 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35. 곡식과 물고기를 이루다 먹을 수 없게 되고 제목을 이루다 쓸 수 없게 되면 이것은 백성으로 하여금 산 사람을 부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데 유감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36. 백성으로 하여금 산 사람을 부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데 유감이 없게 하는 것이 왕도정치의 시작입니다. 36. 프리. 맹자는 50보 100보의 비유로써 양해왕의 정치를 비판하고 나서 인위에 입각한 왕도정치를 열거했다. 37. 왕도정치의 요지는 민생의 안정을 기하는 데 있다. 38. 첫째, 농사 시기를 뺏지 않을 것을 주장했다. 39. 국가의 토목 사업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농민의 농사철을 뺏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40. 농민들이 안심하고 제철에 일을 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차질 없는 농업 생산을 이룩할 수가 있다. 40. 둘째, 촘촘한 그물을 써서 물고기 잡는 일을 못하게 할 것을 주장했다. 41. 그런 그물로 물고기를 잡게 되면 물고기가 멸종될 염려가 있다. 41. 셋째, 산림의 도끼를 넣는 일은 적절한 시기를 가려서 하게 할 것을 주장했다. 42. 산림의 남벌을 막으려는 것이다. 42. 이와 같이 민생의 안정을 기하는 일이야말로 왕도정치의 첫걸음임을 강조했다. 43. 오묘의 택지에 뽕나무를 심으면 50대의 늙은이가 비단을 입을 수가 있으며 44. 닭, 돼지, 개 등의 가축을 기르는데 번식하는 시기를 잃지 않게 하면 70대 노인이 고기를 먹을 수가 있고 45. 백묘의 밭에 농사지을 시기를 뺏지 않으면 46. 몇 사람의 가족이 굶주리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46. 학교의 교육을 신중하게 실시하여 효재의 길을 되풀이하여 가르친다면 47. 반백의 노인이 등에 짐을 지거나 머리에 짐을 이고 길을 다니지 않게 될 것입니다. 47. 70대 노인이 비단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48. 일반 백성들이 굶주리거나 헐벗지 않게 되고서도 왕노릇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48. 프리 49. 제일 먼저 민생을 위한 중농정책을 써서 백성의 생활이 안정되고 윤택해지도록 해야 하며 49. 다음에는 교육을 진흥시켜서 사람들이 예의와 도덕을 숭상함으로써 49. 인간의 길이 밝아지고 명랑한 사회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50. 이렇게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은 이상적인 왕도정치, 곧 백성을 위한 정치를 베푼 지도자를 따르게 마련이다. 51. 그때 가서는 천하의 왕자가 되지 않으려 해도 안 될 수가 없는 것이다. 52. 맹자는 양해왕에게 왕도정치의 강령인 농업중심의 민생경제정책과 도덕중심의 교육정책을 제시했다. 53. 개나 돼지가 사람이 먹을 양식을 먹어도 이를 제지할 줄을 모르며 53. 길에 얼어 죽은 시체가 널려 있어도 나라의 곡식을 풀어서 구제할 줄을 모르고 54. 사람이 죽으면 말하기를 내 잘못이 아니라 해가 흉년이 든 탓이다 라고 하니 54. 이것이 사람을 찔러 죽이고 나서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칼이 죽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54. 왕께서 해를 탓하지 않으신다면 곧 천하의 백성들이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54. 양해왕께서 말씀하셨다. 과인은 마음을 다해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55.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죽이는데 몽둥이로 죽이는 것과 칼로 죽이는 것이 다를 것이 있습니까? 55. 다를 것이 없습니다. 칼로 죽이는 것과 정치로 죽이는 것이 다를 것이 있습니까? 55. 다를 것이 없습니다. 푸죽간에는 살찐 고기가 있고 마구간에는 살찐 말이 있는데 백성의 얼굴에는 줄임빛이 있으며 들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널려 있다면 이것은 짐승을 몰아다가 사람을 먹게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55. 짐승끼리 서로 잡아먹는 것조차 사람이 미워하거늘 백성의 부모가 되어서 정치를 행한다는 것이 짐승을 몰아서 사람을 먹게 하는 것을 면치 못한다면 55. 그 백성의 부모된 보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55.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맨 처음으로 나무사람을 만든 자는 그 자손이 없을 것이다. 이는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 썼기 때문이다. 56. 풀이 공자께서는 맨 처음 사람을 장사 지내는데 함께 묻는 나무사람을 만든 자는 그 자손이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56. 그것은 단순히 사람의 모양을 본떠기 때문이다. 57. 나무사람을 만들어서 장사 지내는데 함께 묻게 한 것조차 용서할 수가 없는데 실제로 백성을 굶어 죽게 한 죄는 어떻게 한단 말인가? 57. 백성을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할 수가 있단 말인가? 58. 임금된 자가 오직 자기의 이로움만을 생각한다면 그 패단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58. 맹자는 왕의 정치를 비판하면서도 백성의 부모라는 말을 써가면서 왕의 반성과 선의의 유발을 잊지 않았다. 59. 양회왕께서 말씀하셨다. 60. 진나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선생도 아시는 바입니다. 60. 과인에 대해 와서 동쪽으로 제나라에 패하여 큰아들이 죽고 서쪽으로 진나라에게 땅을 700리나 빼앗겼으며 남쪽으로는 초나라에게 참패를 당했습니다. 61. 과인은 정말 부끄럽습니다. 62.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한을 씻고자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63.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64. 지방이 백리가 되면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64. 왕께서 어진 정치를 백성에게 베푸셔서 형벌을 없애고 세금을 가볍게 하시면 백성들은 열심히 밥갈고 김매어 농사일에 충실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한가한 날을 이용 효재 충신을 배워서 집에 들어가서는 부영을 섬기고 밖에 나와서는 어른을 공경할 것입니다. 64. 그때라면 몽둥이를 가지고서라도 진나라와 초나라의 굳은 갑옷과 날카로운 변기를 때려 부술 수가 있을 것입니다. 65. 저들이 백성의 농사 시기를 빼앗아 밥갈고 김매어 부모를 복량할 수 없게 만들면 부모가 굶주리고 떨게 되며 형제 처자가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65. 저들이 백성을 극도로 도탄에 빠뜨렸을 때 왕께서 정벌을 하신다면 누가 왕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66. 옛말에도 어진이는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했으니 왕께서는 의심치 마십시오. 66. 맹자께서 이하셨다. 66. 양양왕을 만나보시고 나와 말씀하셨다. 67. 멀리서 바라봤으나 인근같이 보이지를 않았으며 가까이 가서 보았지만 위험을 찾을 수가 없었다. 67. 왕이 갑자기 묻기를 천안은 어떻게 정해질 것입니까? 하기에 나는 하나로 정해질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68. 누가 통일할 수 있겠습니까? 하기에 사람 죽이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통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68. 누가 그런 사람에게로 돌아가겠습니까? 하기에 세상 사람 중에 아무도 돌아가지 않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69. 왕께서는 곡식의 싹을 아시겠지요? 69. 7월 8월 사이에 날이 가물면 싹이 말랐다가도 하늘이 먹구름을 일으켜 흡족하게 비를 내리면 싹이 힘차게 솟아 나옵니다. 69. 이렇게 되면 누가 그것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69. 오늘날 세상의 통치자들 중에 사람 죽이길 좋아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70. 만일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목을 길게 빼고 그를 바라볼 것입니다. 71. 진실로 그렇게 된다면 백성에 돌아가는 것이 마치 물이 낮은 대로 흘러가는 것과 같아서 그 새를 아무도 막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71. 프리. 맹자가 양해왕을 찾은 그 이듬해에 양해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혁이 왕위에 올라 양양왕이 되었다. 72. 이 문장은 맹자가 양양왕을 만나보고 난 뒤 다른 사람을 향해 왕을 만난 소감과 문답한 내용 등을 말한 것이다. 73. 제선왕께서 물으셨다. 제나라 황공과 진나라 문공의 일에 대해서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74. 공자의 문도들 가운데에서는 황공이나 문공의 일에 대해 말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세에 전해지지를 않았습니다. 75. 신도 아직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야기든지 듣고 싶으시다면 왕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6. 덕이 어떠해야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백성을 보호해서 왕이 된다면 아무도 그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77. 풀이. 춘추시대에 있어서 오페의 으뜸인 제나라의 황공이나 진나라의 문공의 사업은 제후들 사이에 동경의 대상이 되었는데, 77. 제선왕도 그와 같은 사람 중 하나였다. 77. 그는 맹자에게 환공과 문공에 대해 들려줄 것을 희망했다. 그러나 맹자는 어디까지나 왕도를 주장하고 패도를 미워하는 사람이었다. 78. 순자의 기록에도 이런 말이 있다. 공자의 문에서는 어린아이도 오페란 말을 입에서 꺼내기조차 부끄러워한다. 79. 그것은 덕화에 의한 자연적인 기부가 아니라 무력에 의한 재패이기 때문이다. 79. 맹자가 저 유명한 황공과 문공의 사적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러나 이 길을 피해버리고 백성을 사랑함으로써 천하의 왕자가 될 수 있는 왕도정치를 내세웠다. 79. 과인과 같은 사람도 백성을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80.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음을 아십니까? 80. 신은 측근시나 호울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80. 왕께서 대청 위에 앉아계실 때 소를 끌고 대청 밑을 지나가는 자가 있었습니다. 80. 왕께서 이것을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80. 소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80. 소를 끌고 가는 자가 대답했습니다. 80. 흔종을 하는데 쓰려는 것입니다. 80. 그러자 왕께서 말씀하시길 80. 나조라. 나는 차마 소가 몸을 떨면서 재없이 죽는 마당으로 끌려가는 정상을 볼 수가 없다. 80. 하기에 대답하여 말하길 80. 그렇다면 흔종하는 일을 그만두어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80. 왕께서 말씀하시길 어떻게 그만둘 수 있겠는가? 80. 양과 바꾸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0.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습니까? 80. 있었습니다. 81. 이 마음이면 왕이 되시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81. 백성들은 다들 왕께서 재물을 아끼시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81. 신은 진실로 왕이 그와 같은 정상을 참아볼 수 없어 하시는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81. 왕께서 말씀하셨다. 81.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와 같이 생각하는 백성도 있을 것입니다. 81. 제 나라가 비록 적다고는 하지만 내가 어떻게 소 한 마리를 아끼겠습니까? 81. 나는 소가 몸을 벌벌 떨면서 재없이 죽는 마당으로 끌려가는 것을 참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양과 바꾸게 한 것입니다. 81. 왕께서는 백성들이 왕께서 재물을 아낀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상스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81. 작은 것으로서 큰 것을 바꾸셨으니 그들이 어떻게 왕의 참 뜻을 알겠습니까? 81. 왕께서 만일 그 죄 없이 죽는 마당으로 끌려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다면 어찌 소와 양을 가리겠습니까? 81. 왕께서 웃으면서 말씀하셨다. 81. 그것은 대체 무슨 마음에서였을까요? 81. 내가 재물을 아껴서 양과 바꾼 것은 아니지만 백성들이 내가 재물을 아낀다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81. 상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어진 생각입니다. 81. 손은 보셨어도 양은 보지를 못하신 것입니다. 81. 군자란 짐승에 대해서 그 산모습을 보고는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며 그 죽는 소리를 듣고는 차마 그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82.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푸죽간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82. 왕이 기뻐하며 말씀하셨다. 83. 시경의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내가 헤아려서 안다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선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84. 내가 일을 해놓고 돌이켜서 그 까닭을 생각해 봤으나 내 마음에 납득되는 바가 없었는데 이제 선생께서 말씀해 주시니 황연히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85. 그 마음이 왕자가 되는데 적합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85. 어떤 사람이 왕께 아래기를 나의 힘은 백균을 들 수 있어도 세액이 탄화를 들 수가 없으며 나의 시력은 넉넉히 가을 터럭의 끝머리를 살필 수가 있어도 수레에 가득 실은 장작 더미는 보지를 못합니다. 86. 라고 한다면 왕께서는 이를 인정하시겠습니까? 87. 그것은 안 될 말입니다. 87. 이제 왕의 은혜가 금수에 미치면서 공덕이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87. 그렇다면 세액이 탄화를 들지 못한다는 것은 힘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요. 수레에 가득 실은 장작 더미를 보지 못하는 것은 시력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며 백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8. 그렇기 때문에 왕이 왕노릇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안 하시는 것이지 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89. 하지 않는 것과 할 수가 없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89. 태산을 옆에 끼고 부캐를 뛰어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참말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른을 위해서 나뭇가지 꺾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90. 그런데 왕께서 왕이 되지 않는 것은 태산을 옆에 끼고 부캐를 뛰어넘는 것과 같은 부류가 아닙니다. 90. 왕이 왕노릇을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나무를 꺾는 것 같은 부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91. 내 집 노인 어른을 공경해서 다른 집 노인 어른에게까지 미치고 내 집 어린이를 사랑해서 다른 집 어린이에게까지 미치면 천하를 마치 손바닥 위에서 놀리듯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91. 시경의 아내에게 모범을 보이고 형과 아오에게 미쳐서 나라를 다스리도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 더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 뿐입니다. 92. 그러므로 은혜를 미루어 나가면 사회를 보존할 수가 없고 은혜를 미루어 나가지 못하면 처자도 보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93. 옛사람이 지금 사람보다 크게 월등한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랑의 행위를 잘 미루어 나간 것 뿐입니다. 94. 이제 은혜가 금수에게는 미치면서도 공덕이 백성들을 위해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95. 저울로 달아본 뒤에라야 가볍고 무거운 것을 알게 되며 자로 재어본 뒤에라야 길고 짧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95. 모든 물건이 다 그렇거니와 마음이라는 것은 더욱 충량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95. 왕께서는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95. 대체 왕께서는 전쟁을 일으켜서 병사와 장수들을 위태롭게 만들고 제후들과 원수를 맺은 뒤에야 마음이 통쾌하십니까? 95. 아닙니다. 내가 어찌 그런 일에 마음이 통쾌할 수 있겠습니까? 95. 장차 나의 큰 욕망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95. 왕의 그 큰 욕망이라는 것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95. 왕은 웃으면서 말씀이 없으셨다. 96. 기름진 고기와 달콤한 음식이 왕의 입맛에 아직도 부족하며 가볍고 따뜻한 비단옷이 아직도 몸에 만족스럽지 못하신 것입니까? 96. 그렇지 않으면 아름다운 채색이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하고 음악소리가 귀로 들으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하며 측근의 시자들이 앞에서 부리기에 부족하기라도 한 것입니까? 97. 왕의 여러 신하들이 다 충분히 제공할 것이니 그런 것 때문은 아니시겠지요? 97. 아닙니다. 97. 나는 그런 일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97. 그러시다면 왕께서 크게 하시고자 하는 바를 알 수가 있습니다. 98. 영토를 넓히고 진나라와 초나라 같은 큰 나라의 조회를 받으며 중국의 군림에서 사방의 이민족들을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99. 그러나 그와 같은 정치로서 그와 같은 욕망을 이룩하려는 것은 마치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자는 것과 같습니다. 99. 그처럼 심한 것입니까? 99. 더욱 심한 바가 있습니다. 99.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는 것은 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더라도 뒤따르는 재앙은 없지만 그와 같은 방법으로서 그런 욕망을 이룩하려 된다면 마음과 힘을 기울여서 일을 하고도 뒤에 반드시 재앙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99. 그 까닭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99. 추나라가 초나라와 싸운다면 왕께서는 어느 편이 이길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99. 초나라가 이길 것입니다. 99. 그렇다면 작은 나라는 진실로 큰 나라를 대적할 수 없고 적은 군사는 많은 군사를 대적할 수가 없으며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를 대적할 수 없게 마련입니다. 99. 지금 천하에는 사방이 천리가 되는 나라가 아홉이 있는데 제 나라 또한 온 영토를 통틀어야 그 가운데 하나를 차지하게 됩니다. 99. 하나로서 여덟을 굴복시킨다는 것이 추나라가 초나라를 대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99. 왕께서는 왜 왕도의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으십니까? 99. 왕께서 어진 정치를 베푸셔서 천하의 벼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왕의 조정에 서기를 원하게 하고 농사짓는 사람들로 하여금 왕의 들의 박갈기를 원하게 하며 상인들로 하여금 왕의 시장에 물건 두기를 원하게 하고 여행자들로 하여금 왕의 길을 지나가기를 원하게 만든다면 천하의 그 임금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다 왕에게로 달려와서 호소하려 들 것입니다. 99. 그와 같이 된다면 누가 능히 그 형세를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99. 나는 어리석어서 그와 같은 데까지 이룰 수가 없습니다. 99. 선생님께서는 나의 뜻을 도와서 밝게 가르쳐 주십시오. 99. 내가 비록 민첩하지 못하나 시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99. 항산 없이 항심을 갖는 것은 오직 선비만이 할 수 있습니다. 99. 일반 백성들은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없습니다. 99. 진실로 항심이 없으면 방탕, 편벽, 사악, 사치 등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99. 죄에 빠진 연후에 이를 형벌에 처한다면 이는 백성을 그물로 잡는 것입니다. 99. 어찌 어진 사람이 임금의 지위에 있으면서 백성을 그물로 잡는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99.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밝은 임금은 백성의 산업을 마련하되 반드시 위로는 부모를 섬기기에 넉넉하고 아래로는 처자를 거느릴 수가 있으며 풍년이 들면 한 해 동안 배불리 먹을 수가 있고 흉년이 들더라도 죽음을 면할 수 있게 했습니다. 99. 그 후 백성들을 이끌어서 선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따라가는 것이 수월했습니다. 99. 지금은 백성의 산업을 마련한다는 것이 위로는 부모를 섬기기에 부족하고 아래로는 처자를 먹여 살릴 수 없어서 풍년이 들어도 고생을 해야 하며 흉년에는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99. 죽음에서 벗어나기도 힘이 모자랄까 두려워하는데 무슨 겨를에 예를 닦고 의리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99. 왕께서 한번 어진 정치를 펴보고 싶으시다면 왜 그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으십니까? 99. 오묘의 집터에 뽕나무를 심으면 50된 자가 비단옷을 입을 수 있고 닭, 돼지, 개 등의 가축이 그 번식하는 때를 잃지 않으면 70된 자가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100며 농토의 그 농사처를 빼앗지 않으면 80식구가 굶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99. 학교의 가르침을 신중히 베풀어서 효재의 뜻을 밝힌다면 반백이 된 자가 길 위에서 등짐을 이고 지고 다니지 않게 될 것입니다. 99. 늙은이가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일반 백성들이 굶주리거나 헐벗지 않게 되고서도 왕노릇을 못한 이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99. 프리 여기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고정된 산업을 항산이라는 문구로 표현했으며 사람의 일정한 양심을 항심이라고 표현했다. 100. 백성들이란 항산이 있어야만 생활의 안정을 얻을 수 있으며 그래야만 마음이 여유로워 양심을 잃지 않게 된다. 100. 맹자는 왕도정치의 근본, 즉 백성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고정된 산업을 일으켜서 민생의 안정을 도모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100. 장포가 맹자를 찾아뵙고 말했다. 100. 제가 왕을 배웠더니 왕께서는 저에게 음악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0. 그러나 저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100.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100.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100. 왕께서 음악을 매우 좋아하신다면 제 나라는 머지않아 잘 다스려질 것입니다. 100. 맹자께서 다른 날 왕을 만나셨다. 100. 왕께서 일찍이 장포에게 음악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100. 왕께서 낯빛이 변하여 말씀하셨다. 100. 과인은 능히 선왕의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음악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100. 왕께서 음악을 그처럼 좋아하신다면 제 나라는 머지않아 잘 다스려질 것입니다. 100. 현대의 음악도 고전음악과 마찬가지입니다. 100. 그 까닭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100. 혼자서 음악을 즐기는 것과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즐기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즐겁습니까? 100.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것만이야 못하겠지요. 100.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즐기는 것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즐기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즐겁겠습니까? 100.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것만이야 못하겠지요. 100. 신이 왕을 위해서 음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 이제 왕께서 이곳에서 음악을 연주하신다고 했을 때 백성들이 왕의 종소리, 북소리, 피리소리를 듣고 다들 머리를 아르며 미간을 지푸리면서 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0. 우리 임금은 음악을 좋아하면서 어찌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참혹한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한단 말인가? 100. 부자가 서로 만나지를 못하고 형제 처자를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으니. 100. 또 이제 왕께서 이곳에서 사냥을 하신다고 했을 때 백성들이 왕의 수례와 말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며 아름답고 호화스러운 깃발을 보고 머리를 아르며 미간을 찌푸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0. 우리 임금은 사냥을 좋아하면서 어찌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비참한 지경에 이르도록 한단 말인가? 100. 부자가 서로 만나지를 못하고 형제 처자가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으니. 100. 이와 같이 되는 것은 그 이유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즐거움을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0. 이제 왕께서 이곳에서 음악을 연주한다고 했을 때 백성들이 왕의 종소리, 북소리, 피리소리를 듣고 다들 얼굴에 기쁜 빛을 띄면서 서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100. 우리 임금께서는 다행히 아무 병도 없으셨구나. 어쩌면 저렇게도 음악 연주를 잘하실까? 100. 이제 왕께서 이곳에서 사냥을 한다고 했을 때 백성들이 왕의 수레와 말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아름답고도 호화스러운 깃발을 보면서 저마다 싱글벙글 얼굴에 기쁜 빛을 띄고는 서로 돌아보며 말합니다. 100. 우리 임금께서는 다행히 아무 병도 없으셨구나. 어쩌면 저렇게도 사냥을 잘하실까? 100. 이와 같이 되는 것은 다른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즐거움을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100. 이제 왕께서 백성들과 즐거움을 함께하신다면 왕노릇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100. 재선왕께서 물으셨다. 옛날 문왕의 동사는 사방 70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100.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옛글에 그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 그렇게 컸었습니까? 백성은 그것도 오히려 작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인의 지금 동사는 사방 40리밖에 안 되는데도 백성들이 오히려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문왕의 동사는 사방 70리이지만 나무꾼도 들어가고 사냥꾼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쓰셨으니 백성들이 작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신이 처음 제나라 국경에 이르렀을 때 나라의 큰 금법을 물어본 뒤에 감이 들어왔습니다. 관문 안에 사방 40리 되는 임금의 동산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슴을 죽이는 자는 사람을 죽인 죄와 마찬가지로 처벌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곧 나라 안에다 사방 40리의 함정을 파놓은 것입니다. 백성들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3. 재선왕께서 물으셨다. 이웃나라와 사귀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있습니다. 오직 어진이라야 큰 나라로서 작은 나라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인금께서 갈라라를 섬기시고 문왕께서 고니를 섬기셨습니다. 오직 지에 있는 이라야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왕께서 훈육을 섬기시고 구천이 오나라를 섬겼던 것입니다. 큰 나라로서 작은 나라를 섬기는 것은 하늘의 도리를 즐기는 것이며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하늘의 도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도리를 즐기는 자는 천하를 보존할 수 있으며 하늘의 도리를 두려워하는 자는 그 나라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하늘의 위험을 두려워해서 이에 나라를 보존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극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과인은 결점이 있습니다. 과인은 용맹한 것을 좋아합니다. 왕께서는 작은 용맹을 좋아하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칼을 어루만지며 눈을 부릅뜨고는 노려보면서 말하기를 내가 감히 나를 당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은 필부의 용맹입니다. 겨우 한 사람을 대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왕께서는 큰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왕께서 한 번 크게 성내셔서 이에 그의 군대를 정비하여 거나라를 침범하는 것을 막아버리시고 주나라의 복조를 두터이해서 천하의 기대에 대답하셨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문왕의 용기입니다. 문왕께서는 한 번 성내시면 천하의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드셨습니다. 서경에 하늘이 백성을 내시고 그들의 임금과 스승으로 나를 세우시면서 명하시기를 상제를 도와서 천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편안하게 하라고 하시었다. 죄가 있는 자를 벌하고 죄가 없는 자를 편안하게 하는 것은 오직 나의 책임이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감히 하늘의 뜻을 무시하는 반역적인 행동을 할 수 있으랴 라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천하를 횡행하는 것을 무왕은 부끄럽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무왕의 용기입니다. 무왕도 또한 한 번 성내셔서 천하의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왕께서도 한 번 성내셔서 천하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으시다면 백성들은 오직 왕께서 용맹을 좋아하지 않으실까 두려워할 것입니다. 4. 재선왕께서 맹자를 설공에서 만나셨다. 왕께서 말씀하셨다. 어진이도 이러한 즐거움이 있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와 같은 즐거움을 얻지 못하면 그 임금을 비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즐거움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임금을 비방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백성들의 윗사람이 되어서 백성들과 즐거움을 함께하지 않는 것도 잘못입니다. 백성들의 즐거움을 즐기면 백성들도 그 임금의 즐거움을 즐기며 백성들의 근심을 근심하면 백성들도 그 임금의 근심을 근심하게 됩니다. 즐거움을 천하 사람들과 함께하고 근심을 천하 사람들과 함께하면서도 왕노릇을 못한 이는 없습니다. 옛날에 재경공이 안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나는 전부산과 조무산을 구경하고 바다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서 낭야에 이루고자 하는데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만 옛날 어진 임금의 순위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자가 대답하였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질문이십니다. 천자가 제후의 나라로 가는 것을 순수라고 하니 순수라는 것은 제후들이 지키는 땅을 순행하는 것이며 제후가 천자에게 조회하는 것을 술직이라고 하니 술직이라는 말은 맡은 바 직무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일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봄에는 농사 짓는 일을 살펴서 부족한 것을 보급해주고 가을에는 출소하는 것을 살펴서 모자라는 것을 보조해줍니다. 하나라의 속담에 우리 임금께서 놀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쉴 수가 있으며 우리 임금께서 즐기시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랴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놀고 한 번 즐기는 것이 다 제후들의 본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자가 행차하면 많은 사람들이 수행해서 가는 곳마다 식량을 징발하게 되니 백성들은 배고파도 먹지를 못하며 행리의 운반이라든지 행차의 속령 등에 구사되어 몸이 피로해도 쉬지 못하여 서로 흘겨보며 불평을 말하게 됩니다. 이렇듯 그 나쁜 짓이 백성들에게까지 미칩니다. 그런데 임금께서는 선왕의 명령을 어기고 백성들을 학대하고 음식 버리기를 물같이 합니다. 유련 황망이 제후들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물 흐름을 따라 배놀이를 하며 내려가서 돌아올 줄을 모르는 것을 유라하고 배를 끌고 물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서 돌아올 줄 모르는 것을 연이라고 합니다. 짐승사냥에 정신이 팔려서 세월 가는 줄 모르는 것을 황이라고 하고 술을 즐겨서 끝날 줄 모르는 것을 망이라고 합니다. 선왕들께서는 유연하는 즐김과 황망하는 행동이 없으셨으니 곧 왕께서 행하심에 달렸습니다. 경공은 안자의 말을 듣고 크게 기파하셨습니다. 널리 백성들에게 알리고 대고를 떠나 몸소 민가에 머무르시면서 비로소 창고를 열어 식량 부족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구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악사를 부르시어 그대는 나를 위해 임금과 신하가 서로 기뻐하는 음악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소와 각소가 그것인데 그 노래는 이렇습니다. 임금의 욕심을 막는 것을 누가 허물하리요? 임금의 욕심을 막는 것이야말로 그 임금을 사랑하는 것일세. 프리 옛날의 어진 임금들은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한 어진 정치를 베풀었다. 즐거움과 근심을 백성들과 함께했다. 천자가 제후의 영토를 순행하는 것을 순수라고 했으니 제후가 지키고 있는 지방이 어떻게 다스려지고 있으며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살피려는 것이다. 제후가 천자께 조회하는 것을 술직이라고 하니 제후들이 스스로 맡은 바 직무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도 백성들의 생활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순수나 술직은 결코 형식에만 그치지 않았다. 봄에는 농사 짓는 것을 살펴서 부족한 식량과 농기구 따위를 보급해 주었으며 가을에는 농작물을 걷어들이는 실정을 살펴서 일손의 부족함 같은 것을 보조해 주었다. 왕의 일거일동은 다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임금이 놀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쉬며 우리 임금이 즐기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받으려는 속담이 생기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해서 왕은 제후들의 본보기가 되었으며 제후들은 왕을 본받아서 자기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다. 그러나 춘추시대만 해도 벌써 선왕의 즐겁던 세상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왕이 행차하면 수많은 수행원들이 횡포를 부려 백성들은 굶주리게 되고 헐벗게 되었다. 왕은 놀러 다니기를 즐겨 주색에 빠지는 유련 황망의 행동을 일삼아서 제후들의 근심거리가 되었으며 제후들도 왕의 그와 같은 행동을 본뜨기에 이르렀다. 맹자는 안자의 말을 빌려 선왕의 여민동락하는 어진정치를 고증하고 선왕의 조상인 경공이 안자의 말을 기쁘게 수용하여 백성들을 구율했던 고사를 말해줌으로써 제선왕의 반성을 촉구했던 것이다. 5. 제선왕께서 물으셨다. 사람들이 다들 나에게 명당을 헐어버리라고 하는데 헐어버릴까요? 그만둘까요?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명당이라는 것은 왕의 집입니다. 왕께서 만일 왕정을 행하실 생각이라면 헐어버리지 마십시오. 왕정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옛날 문왕께서 기 땅을 다스릴 때 농사짓는 백성들에게는 구일의 세법을 쓰시고 벼슬하는 사람에게는 세습제를 실시하였으며 관문이나 시장에서 사람들을 조사하기는 했으나 세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저수지의 사용을 금하지 않았으며 죄인을 처벌하는데도 그 죄가 처자에게까지 미치지 않았습니다. 늙어서 아내 없는 것을 환이라 하고 늙어서 남편 없는 것을 과라 하며 늙어서 아들 없는 것을 독이라 하고 어려서 아버지 없는 것을 고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천하의 궁한 백성으로서 호소할 데가 없는 자들입니다. 문왕께서 어진 정치를 베푸실 때 반드시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 먼저 돌봐주셨습니다. 시경의 부자들은 괜찮지만 고독에 지쳐버린 외로운 이들이 불쌍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말씀입니다. 왕께서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무엇 때문에 실행하지 않으십니까? 과인에게는 결점이 있습니다. 과인은 재물을 좋아합니다. 옛날의 곡류도 재물을 좋아하였습니다. 시경의 곡식을 노적도 하고 창고에도 가득 쌓고 마른 양식은 따로이 마련하여 전대나 주머니에 담아두었다. 백성들을 편안케 한 후 나라를 빛내기 위해 활과 화살을 펴들고 방패와 창과 도끼를 높이들어 비로소 갈 길을 재촉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사람은 노적과 창고가 있고 떠나가는 사람은 마른 양식이 있은 뒤에야 비로소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께서 재물을 좋아하시는 데 있어서 백성들과 함께하신다면 왕이 되시기에 무엇이 어려울 게 있겠습니까? 과인에게 결점이 있습니다. 과인은 색을 좋아합니다. 옛날에 태왕께서 색을 좋아하셔서 그 비를 사랑하셨습니다. 시경의 고공담보가 아침 일찍 말을 달려 서쪽 물가를 따라서 기산 밑에 이른 후 강녀와 함께 그곳에서 살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아내는 남편 없는 여인이 없었으며 밖에는 아내 없는 남자가 없었으니 왕께서 색을 좋아하시더라도 이를 백성들과 함께하신다면 왕이 되시기에 무엇이 어려울 게 있겠습니까? 풀이 맹자는 공유의 고사를 들어서 재물을 좋아한다 해도 백성들과 함께하기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역설했다. 공유는 순임금 때 유명한 후직의 증손이며 문왕의 먼 조상이다. 그는 재물 모으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었다. 시경에 대하 공유편을 빌리면 곡식이 많아서 창고에만 쌓지를 못하고 노조까지 해서 보관했으며 마른 양식도 많이 만들어서 보관했다. 이와 같이 백성들의 생활을 여유있게 만들고는 구기를 빛내기 위해서 군대를 정돈 정벌의 길을 떠났다. 공유는 재물을 좋아하는 것을 백성들과 함께했던 것이다. 또 맹자는 고공담보의 고사를 들어서 말했다. 고공담보는 색을 좋아해서 그의 비인 태강을 지극히 사랑했다. 그 무렵 적인이 쳐들어오자 그는 태강을 데리고 서수 물가를 따라 내려가다 기산 밑에 이르러 자리 잡고 살았다. 그러나 그때 그의 백성들은 누구도 그를 비방하려 들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백성들 가운데 남편이 없는 여자나 아내가 없는 남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고공담보는 나이찬 여자가 있다면 시집 보내주고 또 남자가 장가 될 나이가 되면 혼인을 시켜주었기 때문에 저마다 부부가 단란하게 살았던 것이다. 색을 좋아하는 것도 백성들과 함께하기만 한다면 왕노릇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맹자는 제선왕이 왕정을 베풀어서 도탄에 빠져있는 천하의 백성들을 구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명당 문제를 기회로 열변을 토한 것이다. 6. 맹자께서 제선왕을 보고 말씀하셨다. 왕의 신화 가운데서 자기의 처자를 그의 친구에게 맡기고 초나라에 갔던 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가 돌아와 보니 그의 처자가 굶주리고 헐벗고 있다면 그 친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께서 말씀하셨다. 버릴 것입니다. 사사가 부하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만두게 할 것입니다. 나라 영토안이 잘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왕께서 좌우를 돌아보며 다른 말씀을 하셨다. 7. 7. 맹자께서 제선왕을 찾아보시고 말씀하셨다. 이른바 고국이라고 하는 것은 교목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신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께서는 신이 말 만한 신화가 없으십니다. 어제 등용했던 사람이 오늘 없어진 것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왕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의 무능함을 알고 등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의 임금이 어진 인물을 등용할 때는 맞이 못해서 하는 것 같이 해야만 합니다. 장차 낮은 사람으로 하여금 높은 사람을 넘어서게 하고 생소한 사람으로 하여금 친근한 사람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니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질다고 말하여도 안됩니다. 여러 대부들이 다 어질다고 말하여도 안됩니다. 백성들이 다 어질다고 말한 뒤에 그 사람을 살펴보아서 어진 사람으로 보인 다음에 등용하십시오. 좌우에 사람들이 다들 안된다고 말하여도 듣지 마십시오. 여러 대부들이 다들 안된다고 말하여도 듣지 마십시오. 백성들이 다들 안된다고 말한 뒤에 살피셔서 그가 안되겠음을 알게 된 후에 내보내십시오. 좌우에서 다들 죽여야 된다고 말을 하여도 듣지 마십시오. 여러 대부들이 다들 죽여야 된다고 말하여도 듣지 마십시오. 백성들이 다들 죽여야 된다고 말을 한 뒤에 살피셔서 죽여야 되니 인정된 후에 죽이십시오. 그러므로 백성들이 그 사람을 죽인 것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니 그렇게 한 뒤에야 백성의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8. 제손왕께서 맹자께 물으셨다. 탕왕은 거를 추방하고 무왕은 줄을 쳤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하가 그 임금을 죽임이 옳습니까? 인을 해친 자를 적이라고 하고 의리를 해친 자를 잔이라고 하며 잔적을 일삼는 자를 일부라고 합니다. 일부인 주를 죽였다는 말은 들어봤습니다만 임금을 죽였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9. 맹자께서 제손왕을 찾아보시고 말씀하셨다. 큰 집을 지으시려면 반드시 공사로 하여금 큰 제목을 구하게 하실 것입니다. 공사가 큰 제목을 얻게 되면 왕께서는 기뻐하시면서 그 나무가 제 구시를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목공들이 그것을 깎아서 작게 만들면 왕께서는 성을 내시면서 그 나무가 제 구시를 다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서 배우는 것은 커서 그 배운 바를 실천에 옮기려 하는 것입니다. 왕께서 너의 배운 바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다듬어지지 않은 옥이 여기에 있다면 비록 만일의 비용이 들더라도 반드시 옥공으로 하여금 이것을 다듬게 하실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이르러서는 너의 배운 바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옥공에게 옥다듬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풀이 맹자는 여러 나라를 다녀봤으나 임금들은 맹자를 기용하려 하지 않았다. 어진인재를 얻어서 나라의 정치를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사리사욕에만 눈이 어두워 있었다. 이 문장은 맹자가 집을 짓는 일과 옥을 다듬는 일을 비유로 들어서 왕의 각성을 촉구한 것이다. 나무의 경우에 제구시를 할 큰 나무를 얻으면 기뻐하고 그것을 깎아서 작게 만들면 성을 낸다. 그런데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어진인재를 구하려 들지도 않으며 시험해 보려 하지도 않는다. 혹 써주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무조건 나를 따르라고 강요한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정치가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목수나 마찬가지인데 왕은 나라 다스리는 일을 정치가에게 맡기려고 하지 않는다. 또 박옥이 있다면 왕은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그것을 옥공에게 맡겨서 다듬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정치가 덜어 자신을 따르라고 한다. 이것은 마치 기술도 없는 사람이 옥공을 향해 옥다듬는 일을 지시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보호군 자신이 다듬지를 못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도 옥공을 시켜서 다듬으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는 사리와 사욕 때문에 어진 정치가에게 맡기려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옥을 사랑하는 것만도 못하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진 인재, 즉 유능한 정치가를 등용하는 것이다. 10. 제나라가 연나라를 쳐서 이겼다. 선왕께서 맹자를 향해 물으셨다. 어떤 사람은 과인더러 연나라를 차지하지 말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차지하라고 합니다. 만승의 나라로서 만승의 나라를 쳐서 불과 50일 만에 크게 이겼으니 사람의 힘으로는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지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늘이 내리는 재앙이 있을 것이니 차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차지해서 연나라 백성이 기뻐한다면 차지하십시오. 옛날 사람 중에 그와 같은 일을 행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무왕이십니다. 차지해서 연나라 백성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차지하지 마십시오. 옛날 사람 중에 그와 같은 일을 행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문왕이십니다. 만승의 나라로서 만승의 나라를 치는 것인데 소쿠리에 밥을 담고 병에 물을 넣어서 왕의 군대를 맞이한 것에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물불 같은 학정을 피하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만일 연나라를 차지하고 나서 물이 더욱 깊어지고 불이 더욱 뜨거워진다면 연나라 백성들의 마음은 다른 나라로 옮겨질 따름입니다. 프리 기원전 314년 재선왕 6년 재나라는 북쪽에 있는 연나라를 쳤다. 당시 연나라에서는 재상인 자지가 정권을 전행했으며 국왕인 쾌가 그에게 왕위를 넘겨주게 되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에 승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는 혼란에 빠졌다. 이와 같은 어지러운 틈을 타서 선왕은 연나라를 쳐서 점령하고 이를 병탄하려 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차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차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못했다. 주저한 나머지 선왕은 맹자와 의논하게 되었다. 맹자는 이에 대해서 극히 명석한 판단을 내렸다. 연나라 땅을 차지해서 연나라 백성들이 좋아한다면 차지해도 좋다. 그러나 연나라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 옛날 은나라 주왕 때의 문왕은 벌써 천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도 은나라를 차지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민심이 완전히 주왕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인 무왕의 이르러서는 주왕을 죽이고 은나라를 차지해서 천하를 통일했다. 이때는 민심이 주왕을 떠나서 무왕에게로 왔기 때문이었다. 만승의 나라로서 같은 만승의 나라를 치는 데 있어서 연나라 백성들이 대소쿠리의 밥과 병의 물로서 제나라의 군대를 환영하게 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없었다. 오직 물, 불과 같이 무서운 합정을 피하려는 것뿐이었다. 제나라가 연나라를 차지하려고 한다면 먼저 연나라 민심의 소재를 정확히 판단해야 하며 동시에 연나라 땅에 어진 정치를 베풀 용의를 갖춰야만 한다. 맹자의 판단은 극히 명석했으며 논리적이었다. 그러나 야욕에 불타는 제선왕은 맹자의 주장을 외면하고서 연나라를 차지해버렸다. 11. 제나라가 연나라를 치고 그 땅을 차지했다. 제후들이 연나라를 구할 것을 의논했다. 선왕께서 말씀하셨다. 제후들 가운데 과인을 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에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신은 사방 70리의 작은 나라에서 일어나 천하의 왕이 된 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바로 탕임금입니다. 사방 천리나 되는 넓은 용토를 가지고도 두려워한 자가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서경의 탕임금이 처음으로 정벌을 시도하기를 갈라라로부터 시작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때를 당해서 온 천하가 다 탕임금을 믿었습니다. 동쪽을 향하여 정벌을 하면 서쪽 오랑캐가 원망하라고 남쪽을 향하여 정벌을 하면 북쪽 오랑캐가 원망하여 말하기를 왜 우리들을 뒤로 미루시나라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마치 큰 가뭄에 구름이 이뤄 비 내리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탕임금의 군대가 쳐들어가도 시장으로 모여드는 자가 끊어지지 않았으며 농사짓는 백성들은 변함없이 농사일을 했습니다. 그 임금을 죽이고 그 백성을 위로하시니 마치 비가 때맞추어 내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백성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서경에 우리 임금 오시기를 기다렸네 우리 임금 오셨으니 우리는 살아났네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연나라가 그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데 왕께서 정벌을 하시니 백성들은 자기들을 물불 속에서 건져주는 것으로 생각해서 대소쿠리의 밥과 병에 물러서 왕의 군대를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의 부영을 죽이고 그들의 자재를 묶어가며 그 종멸을 헐고 기중한 기물들을 옮겼다면 어찌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천하는 진실로 제나라가 강한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토를 배로 늘리고도 어진 정치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천하의 군대를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왕께서는 빨리 명령을 내리시어 사로잡아온 늙은이와 어린이들을 돌려보내시고 귀중한 기물의 반입을 중지하시며 연나라 백성들과 의논하시어 그들의 임금을 세워놓으신 뒤에 거두어 돌아오신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 추나라가 노나라와 싸웠다. 추나라 목공이 맹자께 물으셨다. 나의 신하 중에 죽은 사람이 서른세명이나 되건만 백성은 한 사람도 목숨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사형의 처에서 죽이자면 이루다 죽일 수 없고 죽이지 않자니 윗사람이 죽는 것을 흘려보면서 구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심했던 해에 임금의 백성들 가운데서 늙고 약한 자는 굶주림에 지쳐 방황을 하다가 죽어갔으며 장정들은 사방으로 흩어진 자가 수천명이나 됩니다. 임금의 곡식창고에는 곡식이 가득 쌓여있고 재물창고에는 재물이 가득 차있건만 임금의 벼슬아치들은 임금께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윗사람이 태만해서 아랫사람을 못살게 만든 것입니다. 증자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 내게서 나간 것은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이제야 자기네들이 당했던 것을 대갚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임금께서는 그들을 허물지 마십시오. 임금께서 어진정치를 베푸신다면 백성들은 윗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할 것이고 윗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등은 작은 나라입니다.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끼어 있으니 제나라를 섬겨야 합니까? 초나라를 섬겨야 합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그와 같은 대책은 나의 미칠 바가 아닙니다. 굳이 말씀을 하라신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연못을 깊이 파고 성을 높게 쌓아서 백성들과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백성들을 버리고 떠나가시지 않는다면 그것도 한 번 해볼 만한 일입니다. 프리 등나라는 지금의 산동선 곡부현 남쪽에 위치해 있던 조그만 나라이다. 동북쪽으로는 제나라의 압박을 받고 남쪽으로는 초나라의 위협을 받아서 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 등문공은 세자로 있을 때부터 맹자를 숭배하고 맹자의 말을 받아들여서 왕정을 펴보려 했었으나 워낙 국력이 미약했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제나라를 섬기느냐 초나라를 섬기느냐 하는 걱정은 당시 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소국들의 공통적인 문제였다. 독립성을 다소 희생시키더라도 어느 한 세력에 의존하는 것이 안전하게 여겨졌던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 어느 나라를 선택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였다. 등문공도 제초 두 나라의 세력이 백중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의존하는 것이 좀 더 안전책이 될 수 있을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맹자의 의견을 들으려 했던 것이다. 맹자는 등문공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고 그것과는 반대되는 별다른 대책을 제시했다. 즉 민중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나라를 지키는 완전한 자주독립을 촉구했다. 세력이 백중한 두 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로서는 자주독립을 견제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 14. 등문공께서 물으셨다. 제나라 사람들이 설에다 섬을 쌓으려고 합니다. 나는 매우 두렵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옛날에 태왕께서는 빈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니 그곳을 버리시고 기산 밑으로 가서 사셨습니다. 살 곳을 선택해서 취한 것이 아니라 부득이에서였습니다. 진실로 선을 행하면 후세 자손들 중에서 반드시 왕자가 나올 것입니다. 군자가 나라를 세워 국통을 전하는 것은 그것을 계승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공하고 못하는 것은 천명에 달려 있습니다. 인근께서 저 제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힘써 선을 행하실 뿐입니다. 프리. 설은 등나라와 이웃한 작은 나라이다. 그런데 제나라가 그 땅을 점령하고 성을 쌓았다. 물론 남쪽 초나라에 대비하려는 것이었지만 등나라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위협을 느끼고 있던 등문공은 더욱 두려움을 금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맹자에게 대책을 묻게 되었다. 맹자는 태왕의 옛일을 예로 들어서 등문공이 취할 길을 제시했다. 옛날에 주나라의 조상인 태왕은 빈에서 살고 있었는데 오랑캐가 쳐들어왔다. 이것을 막아낼 힘이 없는 태왕은 그곳을 버리고 기산 밑에 가서 살았다. 그러므로 기산 밑에 가서 살게 된 것은 결코 살기 좋은 곳을 가려서 간 것이 아니었다.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이었다. 태왕이 빈을 떠날 때 그의 어진 덕에 가마를 받은 백성들은 태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태왕을 따랐다. 그 뒤 태왕의 자손 중에 문왕이니 무왕 같은 인물이 나와서 왕자가 되었다. 이제 제나라가 만일 등나라를 쳐들어온다면 등나라의 보잘것 없는 국력으로서는 제나라를 맞아 싸울 수가 없다. 등나라를 버리고 딴 데로 옮겨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태왕의 본을 받아 백성을 사랑하고 어진 정치를 베풀어서 덕을 심어 놓는다면 그것이 기반이 되어 후세 자손들 사이에서 왕자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언제나 현실에 적응해서 살며 인덕을 펴기에 힘쓸 것을 공고했다. 등은 작은 나라입니다. 힘을 다해서 큰 나라를 섬겨도 침략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옛날 태왕께서 빈의 사실적에 적인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하여 태왕은 가죽과 비단으로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침략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개와 말로서 그들을 섬겼으나 침략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미주와 보호구로서 그들을 섬겼으나 역시 침략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빈 땅의 노인들을 모아 놓고서 오랑캐들이 원하는 것은 내 토지입니다. 군자는 그 사람을 기르는 곳으로서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찌 임금 없음을 근심하시겠습니까? 나는 떠나겠습니다. 하고 빈을 떠나 양산을 넘으시어 기산 밑에 도읍하시고 사셨습니다. 빈 땅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지신 분이다. 놓쳐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뒤따르는 것이 마치 사람들이 저자에 모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대대로 지켜내려오는 땅이니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떠나서는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임금께서는 이 두 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십시오. 16. 노나라의 평공께서 외출을 하려 하셨다. 측근의 시자인 장창이 여쭈었다. 다른 날 임금께서 외출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유사에게 가시는 곳을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수레에 이미 멍해를 메어 놓았는데도 유사가 가시는 곳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히 가실 곳을 묻자옵니다. 평공께서 말씀하셨다. 맹자를 만나보려는 것이다. 어찌된 일이십니까? 임금께서 몸을 가볍게 하시어 먼저 필부를 찾아보시려 하시니 임금께서는 맹자를 현자로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예의는 현자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맹자의 후상은 전상을 지나쳤습니다. 임금께서는 그 사람을 만나지 마십시오. 알겠다. 악정자가 들어가서 평공을 뵙고 말씀드렸다. 군께서는 왜 맹자를 만나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과인에게 맹자의 후상이 전상을 지나쳤다고 하기에 가보지를 않았소. 무슨 뜻입니까? 임금께서 지나쳤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는 선비의 예를 썼는데 뒤에는 대부의 예를 썼으며 먼저는 삼정의 재물을 썼는데 뒤에는 오정의 재물을 썼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광각과 수의가 아름다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것은 지나쳤다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빈부의 정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악정자가 맹자를 찾아뵙고 말씀드렸다. 제가 임금께 아래여 임금께서 찾아와 뵙기로 하였던 것인데 측근 시자인 장창이라는 자가 임금을 만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께서 오시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가는 것도 그 무엇이 가도록 해주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만두는 것도 그 무엇이 그만두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가고 그만두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노나라 임금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천명이다. 장시집 자식이 어찌 나를 만나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느냐. 풀이 노나라에서 벼슬하고 있던 맹자의 제자인 악정자가 평공에게 스승을 청구했으므로 평공은 맹자를 만나보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맹자를 찾아보기 위해 군고를 떠나려는데 측근의 시자인 장창이라는 자가 맹자의 후상이 전상보다 훨씬 호화로웠으니 이것은 예의를 숭상하는 현자의 태도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평공의 맹자 방문을 만류하였다. 평공도 장창의 말을 받아들여서 맹자를 찾아가지 않았다. 결국 맹자가 노평공을 만나는 일은 성사되지 못했다. 하지만 맹자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실망하거나 탓하는 빚이 없었다. 사람이 가고 멈추는 것은 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노나라 임금이 자기를 만나지 못하게 된 것도 천명이니만큼 장창이라는 자가 좌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천명론으로 돌렸다. 남존 사상이 지배적이었던 고대 중국 사회에서 어머니의 장래가 아버지의 장래보다 호화스러웠다는 것은 말썽의 소지가 될 법한 일이다. 결국 이 일로 인해 맹자는 노나라 임금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나 맹자는 절대적인 운명론자였다. 사람의 할 일을 다 할 뿐 일이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고 있었다. 공손추편 이 편은 맹자의 제자인 공손추의 질문으로 시작되어 역시 공손추의 질문으로 끝난다. 중간에 여러 가지 논의도 있으나 제 나라에 관한 기사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 맹자는 무력에 의한 패도를 배척하고 인위에 입각한 왕도 정치를 강조하였다. 또 호연지기의 형의상악을 논하고 인의 예지의 사단을 분석함으로써 인간의 갈 길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은 맹자가 제 나라를 떠나가는 기사로 점철되어 있는데 맹자의 천하를 구해보려는 정열, 세상을 근심하는 속에서도 천명을 즐기는 성현의 심정 등이 잘 표현되어 있다. 공손추 장구상 1. 공손추가 맹자께 여쭈었다. 선생님께서 제 나라의 요직에 오르신다면 관중이나 안자의 공업을 또다시 이룩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자네는 진실로 제 나라 사람이로다. 관중과 안자를 알고 있을 뿐이니. 어떤 사람이 증서에게 묻기를 선생님과 자로 중 어느 쪽이 더 어집니까? 라고 하였더니 증서가 펄쩍 뛰며 우리 선조부께서도 두려워하시던 분일세 라고 대답했으며 그렇다면 선생과 관중 중 어느 쪽이 어집니까? 라고 물었더니 증서가 성난 표정으로 기뻐하지 않으며 자네는 무엇 때문에 나를 관중에게 비하는가? 관중은 임금의 신임을 독자재했으며 나라의 정치를 맡아본 것이 오래되었건만 그 공업이 그처럼 보잘것 없는데 자네는 어째서 나를 그에게 비하려 드는가? 라고 대답하였네. 관중은 증서도 본받으려 하지 않은 사람인데 자네는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인가? 프리 유관은 귀왕 천패를 고집했으니 곧 왕도를 숭상하고 패도를 천하게 여기는 것이다. 왕도라는 것은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한 선정을 베품으로써 민생이 안정되어 천하의 백성들이 가마를 받아 따라오게 하는 것이며 패도는 무력으로써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천하를 지배하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의 문화에서는 삼척동자까지도 패자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다고 한다. 공손추는 제나라 사람인데 맹자가 제나라로 온 이후 비로소 맹자를 스승으로 섬기게 되었다. 제나라에는 유명한 두 임금이 있었으니 하나는 황공이요 또 하나는 경공이다. 황공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관중이며 경공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안영 곧 안자다. 관중은 황공을 도와 오패의 으뜸이 되게 만들었으며 따라서 제나라 사람 가운데 관중이나 안자를 모르는 이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손추는 맹자에게 제나라의 정치를 맡아보게 된다면 관중이나 안자의 사업을 다시 이룩할 수가 있겠느냐고 묻게 된 것이다. 그러자 맹자는 증서의 말을 인용해 관중을 비판했다. 관중은 황공의 전적인 신임을 받았으며 40년 동안이나 제나라의 정치를 맡아했으면서도 그 사업이라는 것은 겨우 그의 임금을 패자로 만든 것에 불과했다. 증서도 관중을 원치 않았다. 맹자는 자신이 관중이나 안자가 되기를 바라는 제자 공손추의 말을 일축한 것이다. 관중은 황공을 도와 천하의 질서를 바로잡으며 이민족의 침략을 막아내서 중국을 소화하였으니 그 공적이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공작했어도 관중이 아니었다면 나는 벌써 머리를 풀어헤치고 옥깃을 왼쪽으로 하는 등 오랑캐 모양을 하였을 것이다 라고 관중을 찬양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육아에서는 정당한 길이 아닌 패도를 썼다고 하여 그를 낮게 평가했다. 관중은 그 임금으로 하여금 패자가 되게 했으며 안자는 그 임금으로 하여금 이름을 알리게 했습니다. 그래도 관중과 안자를 본받을 수 없단 말입니까? 제나라로서는 천하의 왕자가 되는 것이 손을 뒤집는 것과 같이 쉬운 일이니라. 그렇다면 저의 의욕은 더욱 짙어집니다. 문왕이 인덕을 가지고 백년을 살다 갔어도 여전히 그 덕이 천하에 흡족하게 퍼지지 않았고 무왕과 주공이 그 사업을 계승한 뒤에야 그 덕이 크게 행해졌습니다. 이제 왕노릇하기가 그처럼 쉽다고 말씀하시니 그렇다면 문왕도 본받을 위인이 되지 못합니까? 문왕을 어떻게 당해낼 수가 있겠는가? 탕 임금으로부터 무정에 이르기까지 어질고 거룩한 임금이 옛 일곱 명이나 나오시어 천하가 은나라로 돌아간 지가 오래되었네. 오래되면 변하기가 어려운 것이지. 무정께서 제후들을 조회받고 천하를 보유하는 것이 마치 손바닥을 움직이는 것과 같으시었네. 주는 무정으로부터 시대가 멀지 않았으니 고가에 내려오는 풍속과 전통이라든지 어진 정치가 여전히 남아있었으며 또 미자, 미중, 왕자 비관, 기자, 교격이 다 어진 사람으로서 서로 보좌했기 때문에 오래 지탱한 뒤에야 잃게 된 것일세. 한치의 땅도 그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으며 한 사람의 백성도 그의 신하가 아닌 이가 없는데 그러한 처지에서 문왕은 겨우 사방 백리의 땅으로서 일어나셨으니 그 때문에 어려웠던 것이다. 프리. 맹자는 공손추에게 제나라의 강대함으로서 천하의 왕자가 된다는 것은 극히 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임금을 한낱 패자로 떨어지게 했으니 관중의 업적이 대단할 게 없다고 비판했다. 맹자는 문왕의 시대와 맹자 당시 시대의 차이점 및 문왕의 여건과 당시 제나라의 여건을 비교 분석해서 공손출을 이해시키고 관중의 공업이 대수롭지 않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했다. 은나라는 탕 임금 이후 어진 임금이 많이 나와서 선정을 베풀었으며 특히 무전과 같은 임금은 은나라의 기반을 반석과 같이 튼튼하게 만들어 놓았다. 주왕이 아무리 포악하다 해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미풍양속이라든지 어진 정치가 남아있었으며 많은 충신들이 주를 도왔다. 그와 같은 환경에 있어서 문왕은 사방 백리밖에 안 되는 작은 용토로서 일어났다. 주를 제거하고 천하의 왕자가 된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 제나라 사람의 말에 비록 지혜가 있으나 시세에 편승하는 이만 갖지 못하고 비록 농기구가 있다하나 제때를 기다려서 경작하는 이만 갖지 못하다 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은 때가 극히 쉽게 되어 있네.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융성했을 때도 영토가 천리를 넘지 못했는데 제나라는 이미 그만한 땅이 있으며 닭의 울음과 개 짖는 소리가 서로 들려서 사방 국경지대에까지도 미치고 있으니 제나라는 그만큼 많은 백성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네. 땅을 더 넓히지 않고 백성을 더 모으지 않아도 어진 정치를 행하여 왕자가 된다면 누구도 막지 못할 것일세. 그런데 왕자가 있지 않은 것이 이때처럼 오래된 적이 없으며 백성이 학정에 시달리는 것이 이때처럼 심한 적이 없었네. 줄인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기가 쉽고 목마른 자에게는 마실 것을 주기가 쉬운 것이네. 공작해서 말씀하시기를 어진 덕이 퍼져나가는 것은 역마를 두어서 명령을 전하는 것보다도 빠르다라고 하시었지. 이때를 당해서 만승의 나라에서 어진 정치를 행하면 백성들의 기뻐하는 것이 마치 거꾸로 달아매인 데서 풀려난 것과 같을 것이네. 그러므로 일은 옛사람의 반 밖에도 안 하고도 공은 반드시 그 배가 되리라는 것은 이때를 두고 하는 말일세. 2. 공손추가 여쭈었다. 선생님께서 제나라의 재상이 되시어 도를 행하실 수 있으시다면 비록 이로 인하여 제나라가 패가 되든 왕이 되든 이상할 게 없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될 경우에 마음이 움직이시겠습니까? 아니하시겠습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닐세. 나는 나이 마흔이 된 이후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네. 그러시다면 선생님께서는 맹분을 훨씬 초월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려울 것이 없네. 고자는 나보다도 먼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네.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네. 북극유는 용기를 기르는데 살을 찔러도 몸 하나 움찔하지 않고 눈을 찔러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며 생각하기를 털 끝만큼이라도 남에게 꺾이면 마치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터에서 매맞는 것과 같이 해서 넓고 큰 옷을 몸에 걸친 천한 사람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며 만승의 임금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지 않았네. 만승의 임금에게 대들기를 마치 보잘것 없는 천한 사람에게 대드는 것 같이 생각했네. 겁내는 제우가 없었으며 나쁘다고 비방하는 소리가 들려오기만 하면 반드시 보복을 했네. 그리고 맹시사는 용기를 기르는 방법으로 이런 말을 했네. 이기지 못할 것도 이길 것 같이 생각하라. 적의 힘을 알아본 뒤에야 나가며 이길 자신이 선 뒤에야 싸운다면 이것은 삼군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내가 어찌 반드시 이길 수가 있으리요. 두려워함이 없을 뿐이다. 맹시사는 증자 같고 북극유는 자아 같아서 두 사람의 용기 중 어느 편이 나은지는 모르겠지만 맹시사는 지키는 것이 요령이 있었네. 옛날에 징작해서 자양에게 자네는 용기를 좋아하나 나는 일찍이 선생님에게 큰 용기에 관해 들은 일이 있다. 스스로 반성해서 옳지 못하면 비록 천한 사람이라도 두렵게 할 수 없거니와 스스로 반성해서 옳다고 생각되면 천만인이 있는 곳이라도 나는 당당히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네. 맹시사에 지키는 것은 기이임으로 증자에 지키는 요령을 얻음만 갖지 못하네. 프리 북극유와 맹시사는 다같이 제 나라의 용사이다. 북극유는 어떠한 위협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털끝만큼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진다면 마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매라도 얻어맞은 것처럼 생각하여 천한 신분의 사람은 물론 만승의 임금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북극유는 반드시 상대방을 이기고야 마는 것으로써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맹시사는 이길 수 없는 것도 이길 수 있는 것과 같이 보았다. 이기고 지는 것은 별 문제로 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써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북극유나 맹시사의 용기는 다 비슷한 것이기는 하나 그래도 내성적으로 자기의 기계를 고수하는 맹시사 편이 낫다는 것이다. 그러나 맹자의 마음 속에서 내세우려는 것은 결코 북극유나 맹시사 따위의 용기가 아니라 도덕적인 용기이다. 이것은 곧 증자가 그의 제자 자양에게 말해준 내용인 것이다. 스스로 반성을 해서 잘못이 없으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다는 말이다. 즉 북극유는 남에게 지지 않는다는 신념에 있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며 맹시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신념에 있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인데 맹시사 편이 북극유에 비해서 요령을 터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증자의 자기 반성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신념이야말로 큰 용기인 동시에 도덕이다. 그러므로 맹시사의 길을 지키는 것은 증자의 자기 반성의 신념을 지키는 것만 갖지 못한 것이다. 감히 여쭈옵니다. 선생님의 부동심과 고자의 부동심에 관해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고자는 말에서 얻지 못하는 것이 있거든 마음에서 구하지 말며 마음에서 얻지 못하는 것이 있거든 기에서 구하지 말라라고 하였네. 그런데 마음에서 얻지 못하는 것을 기에서 구하는 것은 좋으나 말에서 얻지 못하는 것을 마음에서 구하지 말라는 것은 옳지 않네. 대저 뜻이라는 것은 길을 통솔하는 장이며 기는 몸을 통솔하는 것이니 뜻이 지극한 것이고 기는 그 다음이 되는 것일세. 그러므로 그 뜻을 보존하면서도 그 길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했네. 뜻이 지극한 것이 되고 기는 그 다음이 된다고 하시면서 또 그 뜻을 보존하면서도 그 길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뜻이 한결 같으면 길을 움직이고 기가 한결 같으면 뜻을 움직이게 되네. 예를 들면 걸려 넘어지고 달리는 것이 기이지만 이것이 도리어 그 뜻을 움직이게 되네. 감히 여쭈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뛰어나시다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말을 알며 또 나의 호연지기를 잘 기르네. 감히 여쭈옵니다. 어떤 것을 호연지기라고 합니까? 말하기가 참으로 어렵네. 그 기운됨이 지극히 크고 강해서 올바로 길러 해침이 없으면 하늘과 땅 사이에 충만할 걸세. 그 기운됨이 도의에 배합되는 것이니 이것이 없으면 귀가 쇄해질 것일세. 이것은 마음속에 의의를 모아 생기는 것이지 의의가 밖에서 엄습해 들어와 얻어지는 것이 아닐세. 행동하는 것이 마음속에 쾌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곧 줄어드는 것일세. 나는 그 때문에 고자가 의의를 모른다고 생각하네. 이것은 그가 의의를 밖에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일세. 호연지기를 기르는 사람은 반드시 의의를 모으기에 힘쓰되 예기치 말며 마음속에서 잊지 말며 조장하지 말아서 송나라 사람과 같이 하지 말아야 하네. 송나라 사람 중에 국식의 싹이 자라지 않는 것이 걱정되어서 뽑아올린 자가 있었네. 피로에 돌아가서 집안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나는 병날 뻔했다. 나는 싹이 자라는 것을 도와주고 왔다. 그 아들이 달려가서 보니 싹은 벌써 말라버렸더라네. 세상에는 싹이 자라는 것을 돕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네. 이익될 것이 없다고 해서 버려두는 사람은 긴매지 않는 사람이오. 자라는 것을 돕는 자는 싹을 뽑아올리는 자일세.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되는 것일세. 말을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편벽된 말에서 그 가리워진 바를 알고 음탕한 말에서 빠져있는 바를 알며 간사한 말에서 그 이간하는 바를 알고 회피하는 말에서 그 궁한 바를 아는 것일세. 이 네 가지는 그 마음에서 생겨나 정치를 해치고 정치에 나타나서 이를 해치게 되네. 성인이 다시 나온다 하더라도 나를 따를 것일세. 재아와 자공은 말을 잘하고 여무와 민자와 안연은 덕행이 뛰어났습니다. 공자께서 이것들을 겸하셨으되 그래도 나는 말을 잘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이미 성인이 되신 것입니까? 아니 그것이 무슨 말인가? 옛날 자공이 공자께 선생님께서는 성인이십니다. 라고 했더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떻게 성인이 될 수 있겠나? 나는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고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뿐일세. 라고 하셨다네. 그러자 자공이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는 것은 지혜요.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은 어진 것입니다. 어질고 또 지혜 있으시니 선생님께서는 바로 성인이십니다. 라고 했네. 대저 성인은 공자께서도 자처하지 않으셨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가? 그 전에 들으니 자하와 자유와 자장은 다 성인의 일면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무와 민자와 안연은 성인의 전체를 갖추었으나 미약하다고 했습니다. 감히 묻자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어느 편이십니까? 그 말은 그만 두세. 백이와 이윤은 어떠합니까? 몸을 가지는 방법이 같지 않네. 그 임금이 아니면 섬기지 않고 그 백성이 아니면 부리지 않으며 세상이 질서가 있을 때는 나오고 어지러워지면 물러서는 것은 백이일세. 누구를 섬기면 임금이 아니며 누구를 부리면 백성이 아니냐고 하며 세상이 질서가 있을 때도 나오고 어지러울 때도 나오는 것은 이윤일세. 벼슬할 만하면 벼슬하고 그만두어야 할 만하면 그만두며 오래 있을 만하면 오래 있고 빨리 떠나야 할 만하면 빨리 떠나는 것은 공자시니 다들 옛날 성인들일세. 나는 그처럼 행할 수가 없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공자를 배우는 것일세. 백이와 이윤이 공자와 그처럼 대등합니까? 아닐세. 인류가 있은 뒤로 공자 같으신 분은 또 있지 않았네. 그렇다면 세 분들 사이에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있네. 백리의 땅을 얻어서 임금 노릇을 한다면 다들 제후들을 조회받고 천하를 용유할 수 있었을 것이며 한 가지라도 불의를 행하고 한 사람이라도 죄 없는 자를 죽여서 천하를 얻는 것이라면 다들 하지 않았을 것일세. 이런 점은 같네. 감히 그분들의 서로 다른 점을 묻혀옵니다. 제아와 자공과 유약은 지혜가 좋기 성인을 알아볼 수 있으며 비루하다 하더라도 그 좋아하는 데 아첨하기에는 이르지 않네. 제아가 말하기를 내가 공자를 보건대 요순보다도 훨씬 훌륭하시다 라고 했으며 자공은 그 사람의 예를 보면 그 사람의 정치를 알 수 있으며 그 사람의 음악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덕을 알 수 있다. 백년 뒤에 오늘날로부터 지나간 백년 동안의 왕들을 견주어 본다면 이 표준에서 어긋나는 일이 없었다. 인류의 역사가 있은 뒤로 공자 같은 분은 계시지 않았다. 라고 하였네. 그리고 유약은 어찌 사람 뿐이랴. 길이는 뛰어다니는 짐승과 동류이며 봉황은 나는새와 동류이고 태산은 작은 상과 동류이며 바다는 길바닥에 갠 물과 동류이다. 성인도 또한 사람과 동류이나 그 무리에서 뛰어났으니 인류가 생긴 뒤로 오늘날까지 공자보다 더 훌륭한 분은 계시지 않았다. 라고 말하였네. 3.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무력으로서 인을 가장하는 자는 패자다. 패자가 되는 데는 반드시 큰 나라가 있어야 한다. 덕으로서 인을 행하는 자는 왕자다. 왕자가 되는 데는 큰 나라가 필요하지 않다. 탕왕은 70리, 문왕은 100리의 작은 나라로서 왕자가 되셨다. 무력으로서 남을 복종시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모자라기 때문이며 덕으로서 남을 복종시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기뻐서 진심으로 복종하는 것이니 70명의 제자가 공자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시경에 서쪽에서나 동쪽에서나 남쪽에서나 북쪽에서나 복종하지 않는 자는 없네. 라고 한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4.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질면 번영하고 어질지 못하면 욕된다. 욕되는 것을 싫어하면서 어질지 않은 데 있는 것은 마치 습한 것을 싫어하면서도 낮은 곳에 사는 것과 같다. 5. 만일 욕되는 것을 싫어한다면 덕을 귀하게 여기고 인재를 존중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 6. 현자가 벼슬자리에 있으며 유능한 인재가 직책을 맡아서 국가가 평온 무사해야 한다. 7. 이러한 때를 맞아서 정교와 형벌을 밝히면 비록 큰 나라라도 반드시 두려워할 것이다. 시경에 날이 흐리고 비가 오기 전에 뽕나무 뿌리를 캐고 껍질을 벗겨서 드나드는 문을 얼고 메어 놓았더니 나무 아래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감히 업신여기랴 라고 하였는데 공작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도를 아는 자이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데야 누가 감히 업신여기겠는가 라고 하셨다. 나라가 평온에서 여유가 생기게 되면 활락에 도취되고 게을러지며 교만해지는데 이는 스스로 재앙을 부르는 것이다. 화나 복은 스스로 구하는 것이다. 시경에 길이 천명에 맞추어서 스스로 많은 복을 부른다 라고 하였으며 태가편에는 하늘이 내리는 재앙은 오히려 피할 수가 있으나 스스로 불러온 재앙은 피할 수가 없느니라 라고 하였는데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5.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진 일을 존경하고 유능한 인사에게 일을 맡겨서 덕망 있는 사람들이 벼슬자리에 오르면 천하의 선비들이 기뻐서 그 나라 조정에 서기를 원할 것이다. 6. 시장에서 점포세는 받아도 물품세를 받지 않거나 법을 만들어 단속만 할 뿐 세금을 전혀 받지 않는다면 천하의 장사꾼들이 다 기뻐서 그 나라 시장에다 물건 두기를 원할 것이다. 관문에서는 드나드는 사람들을 조사는 하되 통행세를 받지 않는다면 천하에 여행하는 사람들이 다 기뻐서 그 나라 길을 통과하기를 원할 것이다. 6. 농사짓는 자에게는 공전의 조세만을 받을 뿐 사전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면 천하의 농민들이 다 기뻐서 그 나라의 들에 박갈기를 원할 것이다. 7. 일반 주택에 대하여는 부포나 이포가 없다면 천하의 백성들이 다 기뻐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할 것이다. 8. 진실로 이 다섯 가지를 능히 행할 수 있다면 이웃나라의 백성들이 부모와 같이 우러러볼 것이다. 그 자제들을 이끌고 그 부모를 공격하는 일은 인류의 역사가 있은 이래로 일찍이 성공한 자가 없었다. 그와 같이 된다면 천하의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니 천하의 대적할 자가 없는 자를 하늘의 사자라 한다. 그렇게 되고서도 왕노릇을 못한 자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9. 프리 제후들의 분쟁이 극도에 달했던 전국시대에는 국력을 신장하고 국의를 선양하는 한 방법으로서 다른 나라의 백성들을 내 나라로 옮겨오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시 되었으며 저마다 대책에 부심하였다. 10. 여기에서 맹자는 다른 나라의 백성들을 내 나라로 옮겨 살게 하는 다섯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열거했다. 다섯 가지 대책 중에서 첫 번째 방법을 빼놓고 나머지 네 가지 방법은 어느 것이나 다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가볍게 해서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국가의 세수정책이야말로 민생을 안정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도탄에 빠지게 하느냐 하는 관건인 것이다. 천하의 백성들이 다투어서 내 나라로 옮겨온다면 그것은 천하에서 감히 대적할 자가 없게 되는 것이므로 천하의 왕자가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로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 6.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인인하는 마음이 있다. 옛날의 어진 임금들에게는 불인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인인하는 정치를 행했던 것이다. 불인인하는 정치를 행했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을 손바닥 위에서 물건 놀리듯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에게 불인인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문득 한 어린이가 우물 속으로 빠지려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누구나 다 놀라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 저도 모르게 급히 달려가서 어린이를 붙들어 올리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린이의 부모와 교제를 맺기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며 마을 사람들이나 친구들로부터 칭찬을 듣기 위해 그러는 것도 아니고 구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고 원망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 측은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요.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요.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요. 시비를 가려내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측은한 마음은 인의 실마리이며 수호의 마음은 의의 실마리이고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 실마리이며 시비를 가려내는 것은 지의 실마리이다. 사람이 이 사단을 지니고 있는 것은 마치 사람의 몸에 사지가 있는 것과 같다. 이 사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착한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는 자기 자신을 해치는 자이며 그 임금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이는 그 임금을 해치는 자이다. 무릇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사단을 확충시킬 줄 알면 이것은 마치 불이 타서 번져나가며 샘이 솟아서 흘러나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진실로 이것을 잘 확충시킬 수 있다면 사회를 보존할 수 있으며 확충시키지 못한다면 부모도 섬길 수 없는 것이다. 프리 맹자는 누구나 다 남의 고통과 불행을 차마 그대로 반 넘기지를 못하는 어진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했다. 이것을 불이닌의 마음이라고 했다. 옛날의 어진 임금들은 그와 같은 불이닌의 마음을 확충시켜서 불이닌의 정치를 베풀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감화를 받아서 쉽게 따라오고 천하가 잘 다스려졌던 것이다. 맹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에게는 네 가지의 마음의 실마리가 잠재해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사람에게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불이닌의 마음을 비롯해서 자기의 잘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남의 옳지 않은 것을 미워하는 수호의 마음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 그리고 또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내는 마음이 있으니 측은의 마음은 인의 실마리요 수호의 마음은 의의 실마리이며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 실마리이며 시비의 마음은 지의 실마리로서 이것을 합쳐서 사단이라고 한다. 사람이 사단을 확충시켜 나갈 수 있다면 천하를 보존할 수가 있으며 확충시켜 나갈 수 없다면 한 가족도 보존될 수 없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7.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화살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찌 갑옷을 만드는 사람만큼 어질지를 못하리오마는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오직 사람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고 갑옷을 만드는 사람은 오직 사람이 상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무당이나 관장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직업의 선택은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에 거쳐하는 것이 미덕이 된다. 인을 가려서 거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셨다. 대저인이라는 것은 하늘이 부여한 가장 높은 천작이며 사람이 안주할 수 있는 보금자리이다.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는데 인을 행하지 않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어질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며 예가 없고 의가 없으면 곧 남의 불임을 받는 자가 된다. 남의 불임을 받는 자가 불임 받기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마치 궁인이 활 만들기를 부끄러워하며 시인이 화살 만들기를 부끄러워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불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인을 행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인을 행한다는 것은 마치 활 쏘는 경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활 쏘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과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한 뒤에 쏜다. 쏜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더라도 자기를 이긴 사람을 원망하지 않으며 화살을 맞추지 못한 원인을 자기에게 구할 뿐이다. 8.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자로는 다른 사람이 그에게 허물이 있다고 말해주면 기뻐하였으니 우왕은 선한 말을 듣게 되면 절을 하셨다. 순임금께서는 더욱 위대한 점이 있으셨으니 선을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같이 하셨다. 다른 사람의 선을 보았을 때는 자기를 버리고 그 사람을 따랐으며 다른 사람에게서 취해서 선을 행하기를 즐거워하셨다. 농사 짓고 질그릇 만들며 고기 잡는 데서부터 임금이 되시기까지 선이라면 사람들로부터 취하지 않는 것이 없으셨다. 사람들로부터 취해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곧 사람들의 선을 조장하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로서는 사람들의 선을 조장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 9.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인은 참다운 임금이 아니면 섬기지 않았고 진실한 벗이 아니면 사기지 않았으며 악한 사람의 조정에 서지 않고 악한 사람과 더불어 말하지 않았다. 악한 사람의 조정에 서서 악한 사람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마치 조정에 설 때 입는 예복을 갖추고 진흙 속에 앉아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 그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미루어 생각해 본다면 향리 사람들과 함께 서 있을 때 그들이 쓰고 있는 관이 바르지 않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리는 것이 마치 그것으로 해서 자기 몸이 더럽혀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제후들 가운데서 비록 정중한 글로서 초빙을 해오는 이가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 또한 나아가는 것을 깨끗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다. 유화해도 보잘것 없는 임금을 부끄럽게 생각지 않았으며 작은 벼슬도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 벼슬 자리에 나아가서는 그 우수한 면을 숨기지 않고 반드시 정당한 방법으로 일을 하였다. 버려져도 원망하지 않았으며 공공한 지경에 이르러도 근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는 너고 나는 난데 비록 내 곁에서 몸을 벌거벗고 있은 듯 내가 나를 어떻게 더럽힐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래서 태연자약하게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스스로 몸가짐을 잃지 않았던 것이다. 벼슬을 버리고 떠나가려 했을 때 이끌어서 만류하는 자가 있으면 머물러 있었다. 이끌어 만류한다고 해서 머물러 있는 것은 또한 떠나가는 것을 깨끗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이는 도랑이 좁고 유화혜는 불공스럽다. 도량이 좁은 것과 불공스러운 것은 군자에 취할 바가 아니다. 프리 이 문장은 맹자가 백이와 유화혜를 비교 비판한 것이다. 백이는 악을 미워했으며 악과의 타협을 끝까지 거절한 극히 편벽한 사람이다. 그래서 임금도 임금답지 못하면 섬기지 않았으며 훌륭한 친구가 아니면 사귀지 않았다. 반면에 유화혜는 사소한 일에 구애를 받지 않는 대범한 사람이었다. 임금이 훌륭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으며 변변치 않은 벼슬도 마다하지 않았다. 벼슬에 나아가면 자기의 뛰어난 재능을 숨김없이 발휘해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버려져도 원망하는 일이 없었으며 아무리 공공한 처지에 놓여져도 별로 근심하는 빚이 없었다. 악인 속에 섞여 있어도 자신의 올바른 태도를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태연자약했다. 맹자는 백이와 유화혜에 대해 대조적인 평을 내렸다. 즉 백이는 도량이 적고 유화혜는 불공스럽다는 것이다. 도량이 적은 것과 불공스러운 것은 다같이 중용을 잃은 편벽된 것이므로 군자로서는 취할 바가 아님을 후세 사람들에게 경계했다. 공손추 장구하 1.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천시를 얻는 것이 지리만 갖지 못하며 지리를 얻는 것이 인하만 갖지 못하다. 삼리되는 성과 칠리되는 곽을 포위하고 공격을 해도 이기지 못하는 수가 있다. 포위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천시를 얻을 기회가 있었으련만 그래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천시가 지리만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이 높지 않은 것도 아니고 연못이 깊지 않은 것도 아니며 병갑이 굳고 예리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먹을 양식이 많지 않은 것도 아니건만 성을 버리고 달아나게 되는 것은 지리가 인하만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이 딴 나라로 나가는 것을 막대 국경의 경계선으로서 하지 않으며 국방을 튼튼하게 하되 산천에 험준한 것으로서 하지 않으며 천하를 위압하되 병갑에 굳고 예리한 것으로서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인위의 정도를 얻은 자에게는 돕는 이가 많고 정도를 얻지 못한 자에게는 돕는 이가 적다. 돕는 이가 극도로 적어지는 때는 친척마저도 배반을 하게 되며 돕는 이가 지극히 많아지는 때는 천하가 다 따라오는 법이다. 천하가 따라오는 것으로서 친척마저도 배반하는 자를 공격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군자는 싸우지 않을지언정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마련이다. 프리 전쟁의 중요한 조건으로서는 천시, 지리, 인하의 세 가지를 둘 수 있다. 맹자는 이 세 가지 기본 조건 가운데서 인하를 가장 중요시했다. 맹자가 또 말했다. 국경선을 엄중히 경계하여 백성들이 딴 나라로 옮겨가는 것을 막을 필요도 없으며 지리를 이용하여 국방을 튼튼하게 할 필요도 없다. 군대가 용감하고 병기가 예리하다고 해서 그 위험을 과시하려 들 필요도 없다. 무엇보다 인위에 입각하여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한 어진 정치를 해야만 한다. 그와 같이 한다면 천하의 백성들이 앞을 다투어서 따라올 것이고 비로소 진정한 인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천하의 백성들이 따르는 인자를 감히 막아낼 자 누구이겠는가. 이 문장에서는 전쟁의 세 가지 중요한 기본 조건을 설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자만이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인자 무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2. 맹자께서 왕을 배우러 가려 했을 때 왕께서 사람을 시켜 말씀을 전해왔다. 과인이 찾아가서 배우려 했더니 감기가 들어서 바람을 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와주신다면 만나 뵙겠습니다. 과인이 만나 뵐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불행히도 병이 있어서 조종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튿날 동각시의 집에 조상을 가려 하시니 공손추가 말씀드렸다. 어제는 병이 있다고 해서 왕의 부름을 사절하시고 오늘 조상을 나가신다는 것은 혹시 옳지 않은 일이 아닌지요? 어제는 병이 있었지만 오늘은 이미 나았는데 왜 조상을 못 가겠는가? 왕께서 사람을 시켜서 문병을 하시고 의원을 보내셨다. 맹중자는 맹자가 떠나간 뒤 집에 남아 있었으므로 대답했다. 어제는 왕명이 계시였으나 병이 있어서 조종해 나가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병이 좀 나아서 조종해 나가셨는데 도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시켜 길에서 맹자를 찾아 지금 곧 돌아오지 말고 왕을 뵈러 가시라고 말씀드리게 했다. 맹자께서는 할 수 없어서 경초씨의 집으로 찾아가시어 묵으시게 되었다. 경자가 말씀드렸다. 집 안에서는 부자요. 밖에 나가서는 군신이 사람의 대륜입니다. 부자 간에는 은혜를 위주로 하고 군신 간에는 공경을 위주로 하는 것인데 저는 왕께서 선생을 공경하시는 것은 봤어도 선생께서 왕을 공경하시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무슨 말씀이오. 제나라 사람들 중에는 인의를 가지고 왕과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이 어찌 인의는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했어이겠소. 마음 속에서 그가 어찌 함께 인의를 말할 만한 존재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오. 그렇게 한다면 불경이 이보다 클 수는 없는 것이오. 나는 요순의 도가 아니면 감히 왕 앞에서 말씀드리지 못하오. 그렇기 때문에 제나라 사람들은 내가 왕을 공경하는 것만 갖지 못한 것이오. 아닙니다.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부르시면 대답을 할 뿐 긴 말이 필요 없으며 임금이 부르시면 수레에 멍해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선생께서 본래 왕을 찾아 배우러 했던 것인데 왕의 명을 듣고 마침내 가시지 않으셨으니 아마도 그 예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찌 그렇게 생각하시오. 증작해서 말씀하시기를 진나라와 초나라의 부는 아무도 따라가지 못한다. 그들이 부를 자랑한다면 나는 인으로서 대하고 그들이 자기를 자랑한다면 나는 의로서 대할 것이다. 내가 무엇이 끌리겠는가 라고 하셨소. 증작해서 어찌 의 아닌 것을 말씀하셨겠소. 이것도 또한 하나의 도일 것이오. 천하에는 보편적으로 존경을 받는 것이 세 가지가 있으니 벼슬이 그 하나이며 나이가 그 하나이며 덕이 그 하나요. 조정에서는 벼슬만한 것이 없으며 마을에서는 나이만한 것이 없고 세상을 바로잡고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데는 덕만한 것이 없어. 어찌 그 하나만을 가지고 이 둘을 소홀히 할 수가 있겠소. 그렇기 때문에 장차 큰 사업을 하려는 임금은 반드시 부르지 않는 신하가 있는 것이오. 의논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찾아가서 만났소. 덕을 존중하고 도를 즐기는 것이 이와 같이 않으면 함께 일을 하기에 부족한 것이오. 그러므로 탕왕이 먼저 이윤에게서 배우신 뒤에 신하를 삼으셨소. 그렇기 때문에 힘들이지 않고도 왕이 되었던 거요. 황공과 관중에 있어서는 배운 뒤에 신하를 삼았기 때문에 힘들이지 않고 패자가 된 것이오. 이제 천하의 제후들이 차지한 땅이 비슷하고 덕이 같아서 서로 뛰어나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 어느 임금도 다 자기가 가르쳐서 부릴 수 있는 사람만을 신하로 삼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가르침을 받을 만한 사람을 신하로 삼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오. 탕왕은 이윤을 황공은 관중을 감히 부르시지 못하셨소. 관중도 부르지 못했거늘 하물며 관중을 마땅찮게 여기는 사람이야 더할 나이가 있겠소. 프리 앞에서도 맹자는 관중을 맹렬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그와 같이 비열하다고 생각하는 관중조차도 임금이 감히 불러보지 못하고 반드시 몸소 찾아가서 만났었다. 맹자는 스스로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고 천하를 통일해서 이상적인 중국을 건설할 수 있는 현자로 자처하는 터임으로 관중에 비할 바 아니다. 그런데도 제나라의 왕은 맹자를 직접 찾아오지 않고 불러보려 했던 것이다. 이것이 어찌 현자를 존경하는 도리이겠는가 임금된 자에게 현자를 신뢰하고 존경하는 성의가 없다면 큰일을 함께할 수 없는 것이다. 맹자는 경자에게 신하로서 임금을 공경하는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시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왕의 예를 들어 현자를 존경하는 임금의 태도와 그 결과 등을 들려줌으로써 제선왕의 각성을 촉구했다. 3. 진진이 여쭈었다 지난 날 제나라에 있을 때 왕이 좋은 황금 100일을 보내왔었는데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송에서 보낸 70일은 받으시고 설에서 보낸 50일도 받으셨습니다. 지난 날에 받지 않으신 것이 옳은 것이라면 오늘에 받으신 것은 그른 것입니다. 오늘 받으신 것이 옳은 것이라면 지난 날에 받지 않으신 것이 그른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반드시 어느 한 가지만을 택하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다 옳은 것이다. 내가 송나라에 있을 때는 먼 길을 떠나려고 했었다. 길 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전별금을 주는 것이 예의인데 전해온 말에 전별금을 드립니다 라고 하였으니 내가 무엇 때문에 받지 않겠는가 설에 있을 때 나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전해온 말에 경계하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군자금으로 쓰시라고 보내드립니다 라고 하였으니 내가 무엇 때문에 받지 않겠는가 그러나 제나라에 있어서는 받을 만한 조건이 없었다. 조건이 없는데 주는 것은 재물로서 상대방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다. 어찌 군자가 되어서 재물에 매수당할 수가 있단 말인가 4. 맹자께서 평륙에 가시어 그곳을 다스리는 대부에게 물으셨다. 그대의 창등군사가 하루에 대열에서 세 번 벗어나게 된다면 내쫓을 것이오 그대로 둘 것이오 세 번까지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직분의 전열에서 벗어난 것도 또한 많다고 할 수 있소.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심했던 해에 그대의 백성 중 늙고 약한 자는 죽음의 구름텅이 속으로 굴러떨어졌으며 장정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사방으로 흩어진 자가 몇 천명씩이나 되었었소. 그것은 이 거심으로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남의 소나 양을 맡아서 기르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목장과 목초를 구하게 마련이오. 그런데 목장과 목초를 구해 얻을 수 없다면 소나 양을 그 주인에게 돌려줄 것이오. 아니면 우두컨이 서서 그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오. 그것은 이 거심의 잘못입니다. 다음날 맹자께서 왕을 만나보시고 말씀하셨다. 왕의 고우를 다스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신은 다섯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아는 자는 오직 공고심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왕을 위해서 공고심과 주고받은 말들을 대풀이해서 들려주었다. 그러자 왕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과인의 잘못입니다. 프리. 맹자는 군법에서 나고병을 다스리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평륙의 읍재인 공고심에게 백성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으며 자기와 공고심의 대화를 인용해서 정치에 대한 왕의 각성을 촉구했다. 나고병의 처벌을 서슴지 않는 읍재가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자신의 가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맹자는 평륙의 읍재인 공고심의 허물을 추궁했다. 그러나 공고심은 나라의 곡식을 풀어서 백성을 구제하는 일은 왕의 고난이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변명을 했다. 그러나 남의 소나 양을 맡아서 기르는 자가 목조나 목장을 구하지 못했을 때는 그 소나 양을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는 것이 옳으냐 굶어 죽는 것을 앉아서 보는 것이 옳으냐는 맹자의 비유 앞에서는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맹자는 그 후 재선왕을 찾아보고 공고심과의 대화를 되풀이해서 들려주었다. 그러자 왕도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말았다. 남의 허물은 잘 알면서도 자신의 허물을 모르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병폐일 것이다. 맹자의 변론은 능히 재선왕으로 하여금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게 만들긴 했으나 개선이 없는 구태의연한 정치는 끝내 제 나라를 훌륭한 왕자의 나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5. 맹자께서 지화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영구의 읍제를 사직하고 사사가 되기를 청한 것은 도리에 맞는 일 같았소. 그것은 간언을 할 수 있기 때문이오. 그러나 이제 사사의 자리에 나간 지 이미 여러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간언을 못했단 말이오. 지화가 왕께 간언을 했으나 채택되지 않으니 벼슬을 그만두고 떠나가 버렸다. 제나라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지화를 위해서 말해준 것은 좋았으나 그가 자신을 위해서도 그처럼 하는지는 모르겠다. 공도자가 이 말을 맹자께 여쭈니 맹자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듣기로는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직책을 다하지 못하면 물러가야 하고 진언하는 책임을 가진 자는 그 말이 채택되지 못하면 또한 떠나가야 한다고 했네. 나는 벼슬자리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또 진언을 해야 할 책임도 가지고 있지 않네. 그러니 나의 나가고 물러가는 것이 어찌 여유가 있지 않겠는가. 프리 영구의 읍제였던 자가 읍제를 그만두고 중앙의 옷관의 우두머리인 사사가 되기를 원해서 뜻이 이루어졌다. 사사라는 직책은 왕의 측근에 있으면서 형벌에 잘못된 것을 간하는 책임이 있다. 그러나 지화는 사사가 된 지 벌써 여러 달이 되었는데도 간언하는 일이 없었다. 맹자는 지화를 찾아가서 영구의 읍제를 그만두고 왕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사사가 된 것은 잘한 일이나 언책이 있으면서도 진언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을 표시했다. 그리하여 지화는 마침내 왕께 간언을 냈으나 용납되지 못했기 때문에 벼슬을 그만두고 떠나가 버렸다. 제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보자 맹자에 대한 불평이 대단했다. 지화에게 언간의 책임이 있다는 추궁을 해서 그루하여금 간언하다 떠나게 만들고 맹자 자신은 도가 제나라에 행해지지도 않는데 떠나지 않고 있으니 잘하는 일이냐고 신랄하게 비난을 했던 것이다. 공도자를 통하여 이와 같은 비난을 들은 맹자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동요되지 않고 추상같은 비판을 내렸다.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이 맡은 직책을 다하지 못하면 물러서야 하는 것이고 언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진언해서 그 말이 채택되지 않으면 떠나가야 하는 것이다. 나 자신은 벼슬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며 언책이 있는 것도 아니니 나의 진태는 자유로운 것이다. 이 문장의 내용은 맹자가 당시의 관리들의 무사한 일주의를 나무란 것이다. 맹자는 통치자들의 각성을 촉구했을 뿐만 아니라 관리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6. 맹자께서 제나라의 경이 되시어 등나라로 조상 가실 때 왕께서 하부배 대부인 왕한을 부사로 삼아 수행케 하셨다. 7. 왕한이 아침 저녁으로 맹자를 찾아뵈었으나 제나라와 등나라의 길을 왕복하는 동안 일찍이 그와 더불어 행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다. 8. 공손추가 말씀드렸다. 제나라 경의 지위가 작은 것이 아니며 제나라와 등나라 사이의 길이 가까운 것도 아닙니다. 9. 그런데 왕복하시는 동안 행사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9. 그 사람이 이미 다 잘 처리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10. 프리 왕한은 아첨을 잘하기로 유명한 인물로서 선왕의 총애를 받는 간신이었다. 비록 맹자가 정사의 자격으로 등나라를 방문하는 것이나 명분에 그칠 뿐이지 실무는 왕한이 독단으로 처리하였다. 10. 왕한이 아침 저녁으로 정사인 맹자를 찾아뵈었으나 제나라와 등나라 사이를 왕복하는 동안 맹자는 용무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의논하지 않았다. 11. 이것을 안 공손춘은 의아함을 금할 수 없어 마침내 그 까닭을 맹자에게 묻게 되었다. 12. 그러자 맹자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12. 그가 다 잘 알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13. 이 문장은 왕한과 같이 곤세를 믿고 이를 전단하는 횡포를 경계하는 동시에 소인을 대하는 맹자의 근엄한 태도를 말해주고 있다. 7. 맹자께서 모친상을 당하시어 제나라에서 노나라로 가서 장사 지내시고 제나라로 돌아오는 도중 영 땅에 머무르시게 되었다. 7. 충호가 여쭈었다. 전날 선생님께서 저의 불초한 것을 모르시고 저로 하여금 관 만드는 일을 맡아보게 하셨는데 그때는 일이 급해서 감히 말씀드리지 못했었습니다. 7. 이제 조용히 여쭈어 보았으면 합니다. 관목이 너무 화려했던 것 같습니다. 8. 옛날에는 관각을 만드는 것에 정해진 표준이 없었다. 중고에 내려와서 관목의 두께가 칠촌이었고 각도 이것에 맞추어 쓰게 되었으며 이것은 천자로부터 소민에 이르기까지 다 마찬가지였다. 9. 단지 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그렇게 한 후에야 사람의 마음이 흡족한 것이다. 10. 이것을 얻지 못하면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이것을 만들 재물이 없어도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다. 11. 이것을 얻을 수 있으며 또 이것을 만들 재물이 있다면 옛날 사람들은 다 이러한 관각을 썼던 것인데 나만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단 말인가. 12. 또 죽은 자를 위하여 흙이 살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엔들 좋지 않겠는가. 13. 내가 듣기로는 군자는 천하를 위하는 것이라고 하여 그 어버이에게 박하게 굴지 않는다고 하였다. 14. 프리. 앞에 양해왕 편에서도 언급했듯이 남존여비의 봉곤사상에 젖어있던 당시 중국 사회에서는 맹자의 어머니의 장래가 아버지의 장래보다도 호화스러웠다고 해서 무리를 일으켰으며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15. 바로 맹자의 제자로서 관자는 일을 맡아보았던 충우까지도 마음속에 석연치 않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맹자를 향해서 관목이 지나치게 호화스러웠던 것 같았다고 말했던 것이다. 16. 맹자는 먼저 주나라 예법에 관한 관각의 표준을 밝히고 예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자식된 자로서 어버이의 마지막 가는 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정과 의리상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해명했다. 16. 그리고 부모의 장례를 치를 때는 있는 힘을 다 기울여야만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당시의 사람들은 남존여비의 간념에서 맹자를 비판했을 뿐 맹자의 그 어머니에 대한 효심은 이해할 줄 몰랐다. 17. 심동이 개인적으로 여쭈었다. 연나라를 칠 수 있을까요?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칠 수 있소이다. 18. 자캐는 연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었던 것이고 자지도 연나라를 자캐로부터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19. 여기에 벼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대가 그 사람을 좋아해서 왕께 아래지도 않고 임의대로 그대의 녹봉과 벼슬자리를 내주며 그 사람도 또한 왕명 없이 그대가 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괜찮겠소이까? 19. 이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씀이오? 19. 제나라 사람이 연나라를 쳤다. 어떤 사람이 맹자께 여쭈었다. 19. 제나라에게 권해서 연나라를 치게 하였다니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19. 아니요. 심동이 연나라를 칠 수 있겠느냐고 묻기에 칠 수 있다고 대답하였는데 그가 옳다는 생각을 해서 친 것이오. 19. 그가 만일 누가 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면 나는 천명을 받든 임금이면 칠 수 있을 것이오. 라고 대답했을 거요. 19. 이제 살인을 한 자가 여기에 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저놈을 죽여도 좋겠느냐고 묻는다면 죽여도 좋다고 대답할 것이오. 19. 그가 만일 누가 죽일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사사면 죽일 수 있다고 대답했을 것이오. 19. 이제 연나라로서 연나라를 치는 것인데 권할 것이 무엇이 있단 말씀이오? 20. 당시 연나라에서는 국왕인 작계가 나라를 재상자지에게 맡겨버렸기 때문에 내란 상태로 빠져들었다. 20. 사기에 의하면 맹자는 선왕에게 이제야말로 연나라를 칠 기회입니다. 21.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여 연나라를 칠 것을 극력 권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21. 맹자는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해내고 왕도 정치에 의한 개혁을 열망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전쟁을 지지했을는지 모른다. 22. 이 문장에서도 제나라의 신하인 심동이 개인적으로 맹자에게 연나라를 쳐도 좋겠느냐고 묻자 맹자는 쳐도 좋다고 대답하였다. 23. 선조가 천자로부터 받은 토지와 백성을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천리에 어긋나는 곳으로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24. 까닥없이 남의 나라를 차지한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25. 연나라를 치는 것에 대한 명분이 서는 것이다. 26. 그 후 제나라는 연나라를 쳤다. 그러나 맹자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취하였다. 26. 연나라의 임금을 벌주고 백성들을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부영을 죽이고 자재를 포로로 삼았으며 종로를 헐어버리고 제기를 운반하는 등 온갖 토악무도한 무단정치를 자행했던 것이다. 27. 그러다 끝내 연나라 사람들의 반항으로 크게 위신을 잃고 물러서고 말았다. 28. 그렇기 때문에 제나라 사람들 가운데는 맹자가 제나라에게 권하여 연나라를 치게 하였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이다. 29. 하지만 당시의 실종으로 봐서 제나라가 연나라를 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30. 제나라의 잘못된 정치는 반성하지 않고 맹자를 탓하는 것은 잘못이다. 30. 구. 연나라 사람들이 제나라의 반기를 들었다. 31. 왕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맹자에게 심히 부끄럽다. 31. 진가가 여쭈었다. 왕께서는 근심치 마십시오. 32. 왕께서는 주공에 비해서 누가 더 어질고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3. 아니 그것이 무슨 말인가? 34. 주공께서 관숙으로 하여금 은나라를 감독하게 하셨는데 관숙이 은나라 백성들을 이끌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35. 이렇게 될 줄 알고 미리 알고 시켰다면 그것은 어질지 못한 것이며 알지 못하고 시켰다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35. 인과 진은 주공께서도 다 하지 못하셨는데 하물며 왕께서 과실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36. 신이 만나보고 해명하겠습니다. 37. 진가가 맹자를 만나보고 여쭈었다. 38. 주공은 어떤 분이십니까? 39. 옛날에 성인이시오. 관숙을 시켜서 은나라를 감독하게 하였는데 관숙이 은나라 백성들을 이끌고 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39. 정말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습니까? 40. 그와 같은 일이 있었소. 40. 주공께서는 그가 장차 반기를 들 것을 알면서 시키신 것입니까? 40. 알지 못하셨지요. 40. 그렇다면 성인에게도 잘못이 있습니까? 41. 주공은 동생이며 관숙은 형이었으니 주공의 잘못이야 또한 있을 법한 일이 아니겠소. 41. 옛날의 군자는 허물이 있으면 고쳤으나 오늘날의 군자는 허물이 있어도 그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고 42. 옛날의 군자는 그들의 잘못이 있으면 마치 일식과 월식이 있는 것과 같아서 백성들이 다 볼 수 있었으며 잘못을 고쳤을 때라야 백성들이 다 우러러 보았는데 42. 오늘날의 군자는 어찌 그 잘못을 밀고 나갈 뿐이리요. 거기에다 변명까지 하려 들다니. 43. 프리. 제손왕이 연나라의 혼란을 틈타서 연나라를 치고 그 땅을 차지했었다. 44. 그런데 맹자의 말대로 연나라의 백성들에게 어진 정치를 베풀었다면 일이 무사히 끝나고 제나라의 위험을 크게 떨쳤을 것이다. 44.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당시의 연나라의 학정을 훨씬 능가하는 살인적인 정치를 했기 때문에 천하의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제나라를 치려들었다. 44. 제손왕이 공포를 느낀 나머지 맹자를 만나서 대책을 물었을 때 맹자는 하루빨리 포악한 정치를 중지하고 연나라를 회복시킨 뒤에 군대를 철수하는 것만이 완전한 수습 책임을 제시했었다. 45. 그러나 이익 추구에 눈이 어두운 왕은 맹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6. 연나라 백성들의 원하는 극도에 이르러서 마침내 반기를 들고 제나라에 대항했으며 제나라 군대는 연나라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47. 제손왕은 두 번씩이나 맹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 후회스러울 뿐만 아니라 맹자를 대할 면목이 없었다. 48. 그 때문에 맹자에게 부끄럽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49. 곁에서 왕이 자기의 과오를 뼈저리게 뉘우치며 감상에 젖어있는 것을 본 대부인 진가가 주공의 고사를 들어서 맹자를 납득시킬 것을 자청하면서 왕의 자책감을 돌이키기에 힘썼다. 49. 진가는 제손왕의 잘못을 변명하기 위해서 맹자를 찾아갔다. 50. 그리고 맹자에게 자기의 견해를 내세우면서 제손왕의 잘못을 변호하려 들었다. 50. 그러나 맹자는 진가를 크게 힐책했다. 주공은 어질지 않거나 지혜 없는 일을 하지 않았다. 51. 관숙은 형이오 주공은 동생이다. 동생이 형을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은 형제간의 우회에서 나온 것이다. 52. 그러나 제손왕이 연나라를 쳐서 땅을 차지한 뒤 온갖 포악한 정치를 베풀어서 남의 나라 백성을 괴롭혔으며 그 땅을 짓밟았다. 53. 이제 원한이 하늘에 사무친 연나라 백성들의 대항에 부딪혀서 군대를 돌이켰으니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어진 임금이 될 새로운 결의와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다. 54. 이제 진가의 말은 왕의 과오를 당치도 않은 주공의 고사를 인용하여 합리화시키려 하고 있다. 55. 그의 과오를 그대로 밀고 나가며 거기에다 변명까지 하는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56. 무릇 임금된 자는 진가와 같은 신하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57. 왕으로 하여금 잘못을 고치고 어진 임금이 되도록 힘쓰게 하는 것이 신하된 자의 도리일 텐데 진가는 왕이 스스로 잘못을 깨달으려는 것을 막으려 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잘못을 적극 옹호함으로써 왕을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불인한 임금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57. 맹자께서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가시게 되었다. 58. 왕께서 맹자를 찾아뵙고 말씀하셨다. 58. 전날에는 뵙기를 원했으나 만나 뵐 수 없었는데 그 후 한 조정에서 모실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뻤었습니다. 59. 이제 또 과인을 버리고 돌아가시니 앞으로 또다시 만나 뵐 수 있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59.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60. 감히 청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진실로 원하는 바입니다. 60. 다른 날 왕께서 시자를 향해 말씀하셨다. 61. 나는 맹자께 나라의 중앙에다가 집을 마련하여 드리고 일만종의 노구로서 제자를 기르게 하여 여러 대부와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공경하며 본받게 하고 싶네. 61. 그러니 그대는 나를 위하여 말씀드려 주오. 62. 시자가 진자를 통해서 그 말을 맹자께 고하도록 하였다. 63. 진자가 시자의 말을 맹자께 고하니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63. 그럴 것이다. 시자가 어찌 그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겠는가. 64. 만일 내가 부를 원한다면 십만종을 사양하고 만종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64. 이러한 것이 부를 바라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64. 개손이 이런 말을 하였다. 이상하도다. 65. 자수구인은 자기가 정치를 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만두고 말일인데 또 그 자재로 하여금 경의되게 하였다. 65. 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리요만은 자수구인은 혼자서만 부기 가운데서 높은 지점을 차지한다. 65. 옛날의 시장이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자기에게 없는 것을 바꾸는 것이었으며 유산은 그것을 다스리는 것 뿐이었다. 66. 그런데 한 천한 사나이가 있어서 높은 언덕을 찾아 올라가서는 좌우를 바라보며 시장의 이익을 독점했다. 66. 사람들이 다 그것을 천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하게 되었다. 67. 상인에게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이 천한 사나이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67. 프리. 맹자 당시의 제후들은 중국을 통일하려는 야망으로 부국강병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데 급급하여 다투어서 유수한 학자와 사상가들을 초빙하였다. 68. 제선왕도 당시에 가장 이름 높은 맹자를 맞이하게 되어서 매우 기뻐했던 것은 사실이다. 69. 맹자는 제선왕을 향해서 여러 번 왕도 정치를 실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69. 그러나 공리주의의 눈이 어두운 제선왕은 왕도 정치의 훌륭함을 느끼면서도 이를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 69. 맹자가 제나라를 찾은 목적은 왕도 정치를 실천에 옮겨서 제나라를 부강한 나라, 백성이 살기 좋은 낙토로 만든 뒤에 70. 그것을 점차 확대시켜나가 혼란에 빠져있는 중국의 질서를 바로잡고 이상적인 중국을 건설하는 데 있었다. 69. 그러나 자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제는 제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 69. 그래서 맹자는 벼슬자리를 왕에게로 돌려보내고 제나라를 떠나게 되었다. 69. 제선왕은 비록 맹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용기는 없었으나 그래도 덕망이 높은 맹자에 대한 미련은 남아있었다. 70. 그래서 신하인 시자를 시켜서 나라의 중앙에 큰 집을 마련해드리고 1만 종의 노고로 제자를 기르도록 할 테니 머물러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던 것이다. 70. 그러나 맹자가 제나라를 떠나가는 것은 자기의 도가 행해지지 않기 때문이었다. 70. 도가 행해지지 않는 한 또다시 머물러 있을 명분이 서지 않았다. 70. 맹자는 두 가지 사유를 들어서 이를 사양했다. 70. 첫째 부를 원하는 것이라면 경의 신분으로서의 10만 종의 녹을 마다하고 1만 종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둘째 자기의 도가 행해지지 않는 이상 머무를 의의를 상실한 것이다. 70. 이제 1만 종의 녹을 받고 제자를 기른다는 명분으로 더 머무른다면 그것은 부귀의 눈이 어두웠던 자숙의나 농단을 찾아 올라가서 좌우를 살피던 천장부와 같은 인간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단호히 거절했다. 70. 자숙의인은 정치를 맡아봤으나 임금이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71. 그렇다면 곧 그 나라를 떠나는 것이 깨끗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숙의인은 부귀의 미련이 있어서 그 자식으로 하여금 경의되게 하여 기회를 엿보았다. 72. 그렇기 때문에 개소는 자숙의를 비열한 인간으로 논평하였던 것이다. 73. 그리고 옛날의 시장에서는 물물교육으로서 자기의 남는 물건을 필요한 물건과 바꿨으며 거기에는 시장을 맡아보는 관리가 있어서 부정행위를 단속하기도 하고 송사를 판결하기도 했다. 74. 그런데 어떤 비천한 사나이가 높은 언덕을 찾아 올라가서 좌우를 살펴보고 이리저리 뛰면서 시장의 모든 이익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잇게 되었다. 75. 그리하여 그를 자기의 이용만을 추구하는 천한 인간으로 규정짓게 되었다. 76. 따라서 시장을 맡아보는 관리는 그 이익을 많이 얻는 천장부에게서 세금을 징수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상인에게서 세금을 징수하게 된 시초이다. 76. 무릇 선비된 자는 무엇보다도 거취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76. 이혹의 혈안이 되어 거취가 분명하지 못한 사람에게 어찌 선비될 자격이 있겠는가. 77. 이 문장은 맹자의 도리에 맞는 분명한 거취를 표현한 것이다. 77. 맹자께서 제나라를 떠나 주 땅에 묵게 되었다. 78. 그런데 왕을 위해서 맹자가 떠나는 것을 말류코자 꼬로 앉아서 말씀드리는 자가 있었다. 78. 맹자께서는 대꾸를 하지 않으시고 괴에 의지하여 누우셨다. 79. 그 손이 불쾌하게 생각해서 말씀드렸다. 79. 제자는 하룻밤을 근신한 뒤에야 감히 말씀드리는 것인데 79. 선생님께서는 몸을 눕히시고 듣지 않으시니 두 번 다시 찾아뵙지 못하겠습니다. 79. 앉으시오. 내가 그대에게 분명하게 말을 하겠소. 80. 옛날에 노나라의 목공이 자사 곁에 성의를 다하여 모시는 사람을 두지 않았으면 80. 자사를 편안케 해드릴 수 없었을 것이며 80. 설류와 신상은 목공의 곁에 보살피는 사람이 없었으면 그 자신 몸을 편안히 할 수가 없었을 것이오. 81. 그대가 장자를 위하여 걱정을 많이 했으나 그것이 자사에 대한 정도에까지는 미치지 못하였소. 81. 그렇다면 장자가 그대를 거절한 것이겠소. 그대가 장자를 거절한 것이겠소. 82. 맹자께서 제나라를 떠나실 때 주라는 고을에서 묵으셨는데 83. 왕을 위하여 맹자가 떠나는 것을 만류하는 자가 있었다. 84. 그는 맹자 앞에 공손히 꾸러앉아서 강곡히 말씀을 드렸다. 84. 그러나 맹자는 이것을 모른 척 몸을 눕히고 말았다. 85. 꾸러앉아서 말을 하던 그는 마침내 불쾌한 감정이 들어 맹자의 무례한 태도를 비판하면서 자리를 떠나려 했다. 85. 그러자 맹자는 일어서는 손을 자리에 앉히고 조용하게 85. 지난날 노목공과 그의 신하들의 고사를 들어서 자신이 손을 상대하지 않는 까닭을 이해시키는 동시에 손의 반성을 촉구했다. 86. 노목공은 자사를 극진히 예우하였다. 87. 항상 사람을 시켜서 자사를 받들도록 하였으며 왕명을 받은 신하들은 또 성의를 다해서 자사를 받들므로써 자사의 마음을 편안케 했다. 87. 당시 노나라에는 자사 외에도 선류와 신상이라는 현자가 와 있었는데 목공의 예우가 자사에 하는 것만은 못하였다. 88. 그러나 노목공의 어진 신하들이 중간에서 돕고 보호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노나라에서 편안히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89. 이제 손이 자기를 극히 생각해 주기는 하지만 노목공의 신하들이 자사를 대하는 성이라든지 설류나 신사를 위하는 태도에 비한다면 도저히 미치지 못했다. 90. 진작 지금과 같은 성의로서 자신을 대해주고 제선왕을 권유해서 어진이를 존경하는 태도를 갖게 하였더라면 자기도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 일인데 이제는 떠나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 90. 요컨대 남의 신하된 자는 마땅히 그 임금이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야만 한다. 그것이 곧 임금을 사랑하는 도리이다. 90. 이제 맹자와 같은 현자로 하여금 제 나라를 떠나게 했으니 진실로 임금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고 현자를 성의껏 대하지 못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90. 맹자께서 제 나라를 떠나셨다. 윤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90. 왕께서 탕왕이나 무왕 같은 어진 임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몰랐다면 그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이며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왔었다면 그것은 장록을 얻으려고 온 것이다. 90. 그는 천리길을 와서 왕을 만났다가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간 것인데 사흘씩이나 묶고 나서야 주를 떠났으니 가는 것이 어찌 그와 같이 더디단 말인가. 나는 그것을 불쾌하게 생각한다. 90. 고자가 이 말을 맹자께 고했더니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윤사가 어떻게 나를 알 수 있겠는가. 90. 천리길을 가서 왕을 만난 것은 나의 하고자 하는 바였으나 이제 서로 맞지 아니해서 떠나가는 것이 어찌 나의 하고자 하는 바이겠는가. 할 수 없어서 떠나가는 것이다. 90. 내가 사흘을 묶고 주를 떠난 것도 나의 마음에는 오히려 빠른 것으로 생각했었다. 90. 왕께서 마음을 고치시기를 바랐던 것이다. 왕께서 만일 마음을 고치실 수 있었다면 반드시 나를 되돌아가게 하셨을 것이다. 90. 그러나 주를 떠나도 왕께서는 나를 쫓아오지 않으셨다. 90.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불현듯 돌아갈 생각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90. 그러나 내 어찌 왕을 버릴 수야 있겠는가. 왕께서는 아직도 선을 행하실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계시다. 90. 왕께서 만일 나를 서주신다면 어찌 오직 제나라 백성만이 편안하겠는가. 90. 천하의 백성들이 다들 편안하게 될 것이다. 90. 왕께서 마음을 고치게 되시기를 나는 언제나 바라고 있다. 90. 내가 어찌 그와 같은 졸장부이겠는가. 90. 자기 임금에게 간해서 받아주지 않으면 성을 내서 노안빛을 얼굴에 나타내며 떠나가는 것도 급하게 해서 해가 질 때까지 달린 뒤에야 쉴 것인가. 90. 윤사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나는 진실로 소인이로다. 90. 맹자께서 제나라를 떠나시자 충호가 길에서 여쭈었다. 90. 선생님께서는 얼굴에 유쾌하지 않은 빛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90. 그 전에 제가 선생님에게서 듣자 온 말씀이 있사온대, 군자는 하늘을 원망치 않으며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90. 그 시대도 한 시기이며 이 시대도 한 시기이다. 90. 500년이면 반드시 왕자가 일어나고 그동안에는 반드시 세상에 명망이 있는 인사가 나오게 마련이다. 90. 주나라가 흥성한 이래로 벌써 700년이 되었으니 해수로 따지면 이미 왕자가 일어날 시기가 지났으며 그 시기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왕자가 일어날 수 있게 되어 있다. 90. 하늘이 아직도 천하를 태평하게 다스리고자 않는 것이니 만일 천하를 태평하게 다스리고자 한다면 오늘날 세상에서 나를 버리고 또 누가 있겠는가. 91. 모든 것이 다 천명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유쾌하지 않으랴. 94. 맹자께서 제나라를 떠나 휴 땅에 머무르셨다. 94. 공손추가 맹자께 여쭈었다. 95. 벼슬은 하면서도 녹을 받지 않는 것이 옛날의 도입니까? 95. 아닐세. 96. 숭 땅에서 내가 왕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물러나와서 곧 제나라를 떠나갈 생각을 하였네. 97. 떠나갈 뜻을 바꾸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녹을 받지 않았던 것일세. 97. 그러자 곧이어 군사를 출동시키라는 명령이 내렸으므로 떠나가기를 청하지 못했을 뿐이지 제나라에 오래 머물렀었던 것은 내 본의가 아니었네. 98. 프리. 공손추에 벼슬을 하면서도 녹을 받지 않는 것이 옛날의 도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봐서 맹자가 제나라에서 벼슬을 하면서도 녹을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99. 맹자는 처음 숭 땅에서 제선왕을 만나보았을 때부터 물러갈 뜻이 있었던 것이다. 99. 물러갈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녹을 받는다는 것은 의리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받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99. 그러던 중 또 전쟁이 일어나서 군사를 출동시키기에 이르렀다. 99. 전쟁이라는 큰 변을 겪고 있는 왕에게 떠나가겠다는 말을 차마할 수 없었다. 99. 이것은 인정이요 의리인 것이다. 99. 맹자가 제나라에 오래 머물러 있었던 것은 실로 본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99. 맹자는 제나라를 떠날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회만 닿으면 왕에게 어진 정치를 베풀어 천하의 왕자가 될 것을 권유했다. 99. 이렇게 되는데 제나라보다 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었다. 99. 왕이 자기 말을 들어주기만 한다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99. 그와 같은 제나라를 버리는 것이 실로 아까웠으며 왕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가 극히 안타까웠을 것이다. 99. 녹을 받을 수 없었던 맹자의 괴로움, 제나라를 더디 떠나는 심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99. 등문공편 99. 등문공은 맹자의 성선설에 감화를 받아서 맹자를 충심으로 존경하였다. 99. 이 편에서는 그에 대하여 일륜도덕을 밝히는 동시에 조세, 토지, 교육제도 등 왕도정치에 관한 맹자의 해설이 다루어지고 있다. 99. 또한 치세와 난세가 반복되는 일치일란의 시대적 변천과 역대 성인의 위대한 업적, 그리고 양목의 이단적인 학설을 물리치고 혼란에 빠진 사상을 유교로 규일시키려는 경향이 잘 표현되어 있다. 99. 등문공 장구상 1. 등나라의 문공이 세자였을 때 초나라로 가는 길에 송나라에 들러서 맹자를 만났다. 맹자께서는 사람의 본성이 선함을 말해주되 말끝마다 요인금과 손인금을 들어서 이야기하였다. 세자가 초나라에서 돌아오는 길에 다시 맹자를 만났다. 맹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자께서는 내 말을 의심하고 계십니까? 돈은 하나뿐입니다. 성가는 제나라의 경공에게 일러 말하기를 그도 장부이고 나도 장부인데 내가 어찌 그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였고 아녀는 순인금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뜻을 가지고 일을 하기만 하면 역시 마찬가지다 하였으며 공명의는 문왕은 나의 스승이다. 주공이 어찌 나를 속이리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등나라는 이리저리 두루 따져보면 거의 오십리가 되니 그런대로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석영의 말하기를 만약에 약이 눈을 캄캄하고 어지럽게 만들지 않는다면 그 병은 낫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풀이 등나라의 문공이 세자로 있을 때 초나라로 가는 길에 송나라에 들러서 맹자를 만났다. 그때 맹자는 인간의 분성은 원래 선하다는 성선설에 간해 말하면서 옛 성왕인 요와 순인금을 들어 실증하였다. 인과의는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에게서 배워 이룰 수 있으므로 힘써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분성이 원래 착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성연에 미칠 수 없다고 생각했으므로 세자는 맹자의 말에 의심을 품었다. 그래서 세자는 초나라에서 돌아오는 길에 다시 맹자를 뵙기를 청했다. 맹자는 고금의 성인과 어리석은 이의 분성은 원래 같은 것임을 밝히고 제나라의 경공의 신하인 성간, 공명의, 안연, 그리고 석영의 말까지 인용해서 옛 성연을 스승으로 삼게 하였다. 2. 등전공이 죽자 세자가 연우에게 일러 말하였다. 전에 맹자가 나와 더불어 송나라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끝내 마음에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불행히도 큰 병고를 당하게 되었으니 나는 선생으로 하여금 맹자께 여쭤보게 한 후에 상사를 치르고 싶습니다. 연우가 추나라에 가서 맹자께 여쭤었다. 맹자께선 이렇게 말씀하셨다. 역시 잘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친상이란 본래 스스로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증자께선 부모가 살아있을 적에는 예로서 섬기고 죽으면 예로서 장사 지내며 예로서 제사 지내면 효성스럽다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후의 예를 나는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마는 듣기는 하였습니다. 3년 동안의 상기에 거친 옷을 입고 죽을 먹고 지내는 것은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하, 상, 주의 3대 1에 공통으로 지켜왔던 것입니다. 연우가 돌아와 복명하여 3년상을 치르기로 결정하였는데 부영들과 간원들은 모두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말하였다. 우리들의 종국인 노나라의 성군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우리나라의 성군들도 역시 행하지 않았으니 당신에 대해 와서 그 전례를 어긴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기록에는 상사와 제사는 선조에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자가 말하였다. 나는 배운 바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오. 그리고 연우에게 말하였다. 내가 전날에 학문을 하지 않고 말타기와 칼쓰기를 좋아한 까닭에 지금에 와서는 부영들과 모든 간원들이 나를 부족하게 생각하므로 대사를 제대로 치러낼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선생께서 나를 위해서 맹자께 여쭈어 보아 주십시오. 연우는 다시 추나라로 가서 맹자께 여쭈었다. 맹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해결책을 구할 수는 없을 겁니다. 공자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국군이 훈거하면 국정은 총재에게 맡겨버리고 죽을 마시고 침통한 표정을 하여 상주의 자리에 나아가 고굴하면 모든 간원들과 유사들이 감히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니 그것은 모든 사람에 앞서서 행하기 때문이다. 윗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아랫사람은 반드시 그보다 더 좋아하게 되는 것이다. 군자의 덕은 바람이오 소인의 덕은 풀이니 푸른 바람이 그 위로 불어오면 반드시 눕게 마련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니 그것은 세자께서 하시기에 달려있습니다. 연우가 돌아가서 복명하자 세자가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내가 하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섯 달 동안 염하게 거쳐하면서 명령이나 개고를 내리지 않았다. 모든 관원들과 족진들이 세자가 예를 안다고 말하였고 장의를 치르게 되자 사방에서 와보고 세자의 슬퍼하는 얼굴빛과 슬픈 곡성에 조객들은 간복하여 크게 기뻐하였다. 3. 등문공께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대하여 물으셨다.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백성들의 농사일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시경에 낮에는 띠풀을 해오고 밤에는 새끼를 꼬아서 지붕을 빨리 이어라. 그러고 나서 비로소 온갖 곡식의 실을 뿌려라. 라고 하였습니다. 백성들 중에 항산이 있는 자는 항심도 있고 항산이 없는 자는 항심도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항심이 없으면 방탕, 편벽, 사악, 사치 등 못하는 것이 없게 됩니다. 죄에 빠지게 된 연후에 따라가서 처벌한다면 그것은 백성들을 그물로 잡는 것입니다. 어찌 어진 사람이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서 백성들을 그물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는 반드시 공손하고 검약하여 아랫사람을 예로 대하며 백성들에게서 거두어들이는 데에도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양호는 부를 이루자면 인자하지 않게 되고 인자하게 살자면 부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우시는 50료를 주어 공법을 실시하였고 은나라 사람들은 70료를 주어 조법을 실시하였고 주나라 사람들은 100료를 주어서 철법을 실시하였는데 실상은 모두 10분의 1의 세를 내게 한 것입니다. 조란 힘을 빌려 조력한다는 뜻입니다. 용자는 농지를 다스리는 데는 조법보다 좋은 것이 없고 공법보다 나쁜 것이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공법이란 여러 해에 평균 수확을 비교하여 그것을 일정한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풍년에는 나다림하고 흩어질 정도이므로 많이 받아내어도 포악한 것이 되지 않을 텐데 적게 받아가고 흉년에는 그 수확이 전지해 줄 거름값에도 부족한데 그럴 때도 반드시 조세 기준에 채워서 받아갑니다. 백성들의 부모가 되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애써 1년 내내 힘들여 일하여서 제 부모조차 복량할 수 없게 만들고 또 빌려 쓰는 것으로 하여 이자를 붙여서 늙은이와 어린 것들을 시궁창이나 구롱으로 떨어져 죽게 만든다면 백성들의 부모된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록을 주는 제도는 등나라에서도 원래부터 실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우리 공전에 비를 내리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 개인 땅에도 비를 내려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조법에만 공전이 있다고 하지만 이 시를 가지고 보면 주나라에도 역시 조법을 쓴 것입니다. 상과 서와 학과 교를 설치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니 상은 기른다는 뜻이고 교는 가르친다는 뜻이며 서는 활을 쏜다는 뜻입니다. 하나라에선 교라하였고 은나라에선 설화하였고 주나라에선 상이라 하였으며 학은 3대가 같았으나 그것은 모두 일륜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륜이 위에서 밝혀지면 백성들은 밑에서 친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왕자가 일어날 것 같으면 반드시 여기로 와서 그 법을 받아가게 될 테니 그렇게 되면 왕자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시경의 주나라는 비로 오래된 나라이나 그 천명을 받은 것은 새롭도다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문항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군주께서도 힘써 행하신다면 또한 군주의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풀이 등문공이 맹자를 초빙해 나라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 묻자 맹자는 제일 먼저 백성들의 일을 늦추어선 안 된다고 했다. 옛날에는 농사가 가장 큰 산업이었기 때문에 농사에 의하여 국가의 안의가 달려 있었음은 물론이다. 맹자는 시경의 빈풍 7월편을 인용하여 농사의 중대성을 말했고 다음으로 백성들을 법으로 다스릴 것을 말하였다. 맹자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일정한 산업이 있어야 백성들이 늘 변함없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전제를 내걸고 문공에게 경제정책 즉 백성들의 농사일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하은주 3대의 공조철의 조세법에 대해 말하고 그것들은 각기 이름만 달랐지 실제로 받아들이는 조세의 양은 수확량의 10분의 1로서 같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농지를 다스리는 데는 조법보다 좋은 것이 없고 공법보다 나쁜 것이 없다는 용자의 말을 인용한 다음 조법과 공법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날카롭게 분석했다. 그리고 맹자는 세록을 주는 제도는 등나라에서도 원래부터 실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세록을 주는 이상 조법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실시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였다. 그와 더불어 시경의 소와 대전편을 인용하여 조법이 유래된 고사를 들었다. 그리고 상서 학교의 교육기관에 대한 유래를 말하면서 그것이 모두 인륜을 밝히기 위해 생겨난 것이니 문공도 이를 잘 알아서 정치를 하도록 권유했다. 필전을 시켜 정전법에 관하여 물어보게 하였다. 맹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생의 국군께서는 장차 어진정치를 시행하려고 사람을 선택하여 선생을 보내셨으니 선생께서도 반드시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진정치라는 것은 반드시 토지의 경계를 잡아놓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경계를 바르게 잡아놓지 않으면 정전이 고르게 되지 않고 관리에게 주는 공록도 공평치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폭군과 오리는 반드시 그들이 경계를 잡아놓는 일을 게을리 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잡아놓는 일이 바르게 되면 전지를 두고 공록을 제정하는 일은 가만히 앉아서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등나라의 땅이 작다고 하나 거기에는 군자들도 있을 것이며 야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군자들이 없으면 야인들을 다스릴 수가 없으며 야인들이 없으면 군자를 먹여 살릴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교회 농지에는 900묘의 한 공전식을 두어서 조법을 실시하고 교문 안의 농지에는 11세법을 적용하여 스스로 조세를 납입하도록 하십시오. 경 이하의 벼슬을 지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규전을 갖게 되는데 규전은 50묘식입니다. 그리고 여부는 25묘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고 거처하는 곳을 옮겨도 향지를 떠나가 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향전을 공동으로 경작하되 드나드는 데 서로 벗하며 도적을 방비하는 데 힘을 같이하고 질병을 서로 돕는다면 백성들은 친근하고 화목해질 것입니다. 사방 1, 2의 정전 하나씩을 두고 한 정전은 900묘입니다. 그 가운데를 공전으로 하고 여덟 가구가 모두 100묘식을 사유하여 함께 공전을 가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전의 일이 끝난 후에야 사전의 일을 돌보는데 이는 야인을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대략이니 윤택하게 해나가는 것은 국군과 선생에게 달려있습니다. 4. 신농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허행이라는 사람이 있어 초나라에서 등나라로 갔다. 그가 문 앞에 이르러 문왕에게 고하여 말했다. 먼 지방의 사람이 인근님께서 인정을 베푸신다는 소문을 듣고 집을 한 채 얻어 백성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문왕은 그에게 거쳐할 곳을 주었다. 그의 무리 수십 명은 모두 거친 모포로 짠 옷을 입고 집신을 두드려서 삶고 자리를 짜서 먹고 살았다. 진량의 제자 진상이 그의 동생 신과 함께 농기구를 짊어지고 송나라에서 등나라로 가서 말했다. 임금님께서 성인의 정치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역시 성인이십니다. 성인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진상은 허행을 만나보고 대단히 기뻐하였다. 이미 배운 것은 다 버리고 그에게서 다시 배웠다. 진상이 맹자를 만나 허행의 가르침을 말하였다. 등나라의 군주는 정말 현명한 군주이십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아직 올바른 도를 모르고 계십니다. 현자는 백성들과 함께 농사를 지어 먹고 살며 아침 저녁을 손수 지어 먹고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지금 등나라에서는 곡식 창고와 재물 창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을 괴롭혀 자신을 살리는 것인데 어찌 현명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허자는 반드시 자기가 농사를 지어 먹소 그렇습니다. 허자는 반드시 천을 짜서 옷을 입소 아닙니다. 허자는 거친 못보로 짠 옷을 입습니다. 허자는 관을 쏘 그렇습니다. 무슨 관을 쏘 흰 관을 씁니다.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짜오 아닙니다. 곡식으로 바꿔다 씁니다. 허자는 어찌하여 그것을 스스로 짜지 않소 농사를 짓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허자는 속과 시루로 밥을 지어 먹고 새로 만든 농기구로 농사를 짓소 그렇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만두오 아닙니다. 곡식을 가지고 바꿔다 씁니다. 곡식을 가지고 쟁기와 그릇으로 바꿔 쓰는 것은 도공과 야공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니 도공과 야공 역시 쟁기와 그릇으로 곡식을 바꾸는 것이 어찌 농부를 괴롭히는 것이 되겠소 또 허자는 어찌 도공과 야공의 일을 하지 않는 거요 모든 것을 자기 집안에서 내다가 쓰는 것을 버리고 어찌하여 여러 장인들과 교육을 하는 거요 어찌 허자는 그리도 귀찮은 것을 꺼리지 않소 장인들의 일은 원래 농사를 지으면서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일은 유독 농사를 지으면서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오 대인이 할 일이 있고 소인이 할 일이 있소 또 한 사람의 몸에도 여러 장인들이 만든 것을 필요로 하는데 만약 반드시 자신이 스스로 만든 것으로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천하의 사람들을 끌어다가 지치게 만드는 것이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몸을 수고롭게 한다고 말하는 것이오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사람은 다스리는 사람이오 몸을 수고롭게 하는 사람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인 것이오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남을 먹여주고 다스리는 사람은 남한테서 먹는 것이 천하에 통용되는 원칙인게요 요인금 당시에는 천하가 아직 안정되지 않아 홍수가 나서 천하에 범람하고 초목이 무성하여 새와 짐승이 번식하였으며 오곡은 제대로 여물지 않았었소 그리고 새와 짐승은 사람에게 달려들고 새와 짐승이 지나간 발자국의 길이 나라 안에도 얽혀 있었소 그래서 요인금은 혼자 근심하다가 순을 등용해서 그것을 다스리도록 하였던 게요 순은 익을 시켜 불을 맡아보게 하였고 익이 상가물의 조목에 불을 질러 태우자 새와 짐승이 도망쳐 숨어버린 거요 우는 아홉 강물을 뚫어 제수와 탑수를 터서 그 물을 바다로 뽑고 여수와 한수를 터놓아 회수와 사수로 밀어내어 그 물을 양자강으로 흘러들어가게 한 후에야 나라는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던 거요 그때를 당하여 우는 8년 동안이나 외지에서 살았으며 세 번이나 그의 집 문 앞을 지나가면서도 들어가지 않았으니 비록 그가 농사를 짓고자 했다 한들 지을 수 있었겠소 후직은 백성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치고 오곡을 붙였는데 그 곡식이 여물어 백성들이 살게 되었소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방도란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고 편안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교육이 없다면 금수에 가까운 거요 성인은 바로 그 점을 근심하여 설에게 사도의 직책을 주어서 일륜을 가르치게 하였던 게요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는 친밀함이 있어야 하고 인근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하며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분별이 있어야 하고 나이 많은 사람과 어린 사람 사이에는 순서가 있어야 하며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요 그리고 방우는 백성들을 위로해 주고 따라오게 하고 바로잡아주고 정직하게 만들고 도와주고 부축해 주어서 스스로 일륜을 지키게 하고 또 따라서 일깨워주고 은덕을 베풀어주라고 말하였소 성인이 백성들을 근심하는 것이 이와 같았는데 농사를 지을 여가가 있었겠소 요인금은 순을 얻지 못하는 것을 자기의 근심거리로 삼았으며 순은 우와 고요를 얻지 못하는 것을 자기의 근심거리로 삼았소 백묘의 밭이 가꾸어지지 않는 것을 자기의 근심거리로 삼는 것이 농부요 남에게 재물을 나누어주는 것을 해라 하고 남에게 선을 가르치는 것을 충이라 하고 천하를 위하여 인재를 얻는 것을 인이라 하오 그러기 때문에 천하를 남에게 주기는 쉬워도 천하를 위하여 인재를 얻는 것은 어려운 게요 공작께서는 위대하도다 요의 임금됨이 오직 하늘만이 위대한 것인데 요의 덕이 그것을 본받을 수 있었다 넓고 넓도다 백성들은 그것을 무엇이라 이름 짓지 못하였으니 거룩한 임금이시로다 순이여 높고 높도다 천하를 가지고도 그것에 관여하지 않았으니 라고 말씀하였소 요와 순임금이 천하를 다스리는데 어찌 마음을 쓰지 않았을까마는 진정 농사를 짓는 데에는 직접 마음을 쓰지 않았던 것이오 나는 중원의 것을 가지고 오랑케의 풍속을 변화시킨다는 말은 들었어도 오랑케의 것에 의해서 중원의 풍속이 변화된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소 진량은 초나라 대생이면서 주공과 공자의 도를 기뻐하여 북쪽으로 와서 중국의 악수를 배웠는데 북방의 악자들이 그보다 앞설 수 없었으니 그 사람은 이른바 훌륭한 선비라 할 수 있소 당신의 형제들은 그를 수십 년이나 섬기다가 스승이 죽자 그를 배반하였던 것이오 옛날 공자께서 돌아가신지 3년이 지나자 문인들이 짐을 꾸려 집으로 돌아가려고 자공에게 들어가서 읍을 하고 서로들 마주보고 울었는데 다들 목이 쉰 후에야 돌아갔소 그러고도 자공은 공자의 무덤 앞으로 되돌아와 재단이 있는 터에다 집을 짓고 혼자 3년을 지낸 후에야 돌아갔소 그 후에 자하, 자장, 자유가 유약은 성인과 같다고 해서 공자를 섬기던 것 같이 섬기고자 증자에게 강요하였는데 증자께서는 안 된다 마치 장관과 한수의 물이 깨끗이 빨아주고 가을 햇볕에 쬐어서 말린 것 같은 희고도 흰 공자의 큰 덕에는 비할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요 지금에 와서는 남쪽 미기한 지역의 외가리 같은 떠벌리는 사람들이 선왕의 도를 비난하고 있소 당신은 당신의 스승을 배반하고 그 사람한테서 배우니 역시 증자와는 다르시구려 나는 깊은 골짜기에서 나와서 높은 나뭇가지에 옮겨 산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높은 나뭇가지에서 내려와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소 노나라의 송에 이르기를 오랑캐 융적일랑 치고 미개인 형서일랑 징계해 주자라고 하였소 이로 본다면 주공은 늘 그것을 치려고 하였는데 당신께서는 그것이 좋다고 배우니 역시 잘 변화한 것은 아니구려 허자의 도에 따르면 시장의 물가는 서로 틀리지 않고 국내에는 거짓이 없어서 비록 오척동자를 시장에 내보낸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속이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와 비단은 그 길이가 같으면 값이 서로 같고 삼실과 명주솜은 무게가 같으면 값이 서로 같으며 오곡은 양이 같으면 값이 서로 같고 신은 크기가 같으면 값이 서로 같습니다 대체로 물품의 질이 같지 않다는 것은 물품의 실정이오 혹은 서로 한 배나 다섯 배 혹은 열 배나 백 배 혹은 천배나 일만 배의 차이가 나는데 당신은 양만 맞추어서 값을 갖게 하다니 그것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것이오 굵게 삼은 신과 가늘게 삼은 신의 값이 같다면 사람들이 어찌 그런 것을 만들겠소 그러니 허자의 도에 따른다는 것은 서로 끌고 나서서 속이는 것이 되는데 어찌 국가를 다스릴 수 있겠소 프리 신농의 가르침을 행한다는 사람이 초나라에서 등나라로 왔다 신농은 중국의 고대신화에 나오는 신농시로서 농기구를 만들고 시를 뿌려 농사 짓는 법을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쳤다고 한다 또 자기 스스로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 농사를 지었다고 전해진다 허행은 초나라 사람으로 바로 이 신농시의 도를 배우고 이어받아 행한다고 하였다 초나라는 지리적으로 보면 중국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지만 그 당시는 중화문화권 밖에 있었기 때문에 외세로부터 받는 고통은 대단했다 때문에 임금이 손수 농사를 지어가면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신농의 주장이 생겨났던 것 같다 허행은 등문공이 공자의 이론을 들어 어진정치를 베푼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등나라로 건너온 것이다 문공은 그에게 거처할 집을 마련해 주었고 그의 도당 수십 명은 거친 모피로 짠 옷을 입고 자리를 짜며 집신을 삼아서 살아갔다는 것이다 또 진량의 제자 진상이 동생 신과 함께 농기구를 짊어지고 송나라에서 등나라로 건너왔다 그 역시 문공이 어진정치를 베푼다는 소문을 듣고 건너온 것이다 그곳에 온 진상은 허행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허행의 신농시의 이론에 귀가 솔깃하여 모든 것을 허행의 가르침에 따랐다 그 진상이 맹자를 만나서 허행의 가르침을 말하였던 것이다 맹자는 공자의 제자들의 예를 들어 진상을 비판하였다 공자가 죽자 그 제자들은 3년상을 치른 뒤에야 짐을 꾸려 집으로 돌아갔다 돌아갈 때에도 각자 인사를 나누고 서로 마주보고 울었는데 그때도 목이 쉰 후에야 돌아갔다 그러고도 자공은 공자의 무덤가로 다시 돌아와 무덤 앞 재단이 있는 터에 초옥을 짓고 3년을 더 보낸 뒤에야 돌아갔다 그리고 어느 날 자하 자장 자유가 유약의 인품이 공자를 닮았으니 공자를 섬기던 것 같이 섬기자고 증자에게 찬성하기를 강요하였는데 그때 증자는 안 된다고 하면서 정당한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그에 반하여 진상은 쓸데없이 떠벌리고 있는 야만인의 이론에 십살이 넘어갔으니 증자와는 전혀 다르다고 하였다 이는 선앙과 공자의 교훈을 배우고 행하는 스승 진량을 배반하고 허행에게로 전향한 것에 대한 유감을 나타낸 것이다 허행의 무리들은 야만인이다 선앙의 이상은 물론 심지어 일륜까지도 회방을 놓는다 그러한 무리들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주공은 늘 그들을 치려고 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말한 주공은 중국 문화를 대표하는 인물이며 공자의 사상 속의 성연인 것이다 그러니 공자의 학문을 정통으로 이어받은 맹자에게 인과 선을 상징하는 절대적인 인물이 되지 않겠는가 때문에 맹자는 도덕 정치를 비난하고 사회 발전을 막으려 드는 허행일파의 주장을 야만적인 이론이라고 말한 것이다 5. 묵자인 이지가 서벽을 통하여 맹자를 뵙고자 요청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본래 그를 만나보기를 원하였지만 지금 나는 병 중에 있다 병이 나오면 내가 가서 만나겠으니 이자에게 오지 말도록 하라 훗날 또 맹자를 만나길 요청해왔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만날 수 있다 잘못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니 내가 그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겠다 나는 이지가 묵자라고 들었다 묵가에서는 상사를 치르는데 박하게 하는 것을 군본도로 삼고 있다 이지는 이런 생각으로 천하의 풍속을 바꾸려 하고 있는데 어찌 박하게 장사 지내는 것을 옳지 않다고 하며 종기하게 여기지 않겠는가 그러면서도 이자는 자기 부모의 상을 후하게 장사 지냈으니 그것은 바로 자기가 천하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부모를 섬긴 것이다 서자가 이 말을 이자에게 고하자 이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유자의 말에 옛사람은 백성을 살피기를 어린아이 보살피듯 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을 두고 한 말인가 나는 그것을 사랑에는 차등이 없고 사랑을 베푸는 데는 가까운 친족들로부터 시작된다는 뜻이라고 여기네 서자가 이 말을 맹자에게 고하자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이자가 정말 백성들이 자기 형의 아들을 사랑하기를 이웃집 아이를 사랑하듯 해야 한다고 생각한단 말인가 그 사람은 따로 취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기어서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잘못이 아니다 하늘이 만물을 생성하여 한 가지 군본에 따르게 했음에도 이자는 두 가지 군본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먼 옛날에 어버이가 죽어도 장사 지내지 않던 시대가 있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 부모가 죽자 그대로 들어다가 골짜기에 버렸다 후일 그가 그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여우와 노구리가 그 시체를 뜯어먹고 파리와 모기가 빨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진땀이 흐르고 눈길을 돌려서 그것을 차마 바로 보지 못하였다 그 진땀이 쏟는 것은 땀 때문이 아니고 마음속의 느낌이 얼굴에까지 나타난 것이다 그는 집에 돌아가 삼태기와 삽을 가지고 와서 흙으로 그 시체를 덮었다 흙으로 덮는 것이 정말로 옳다면 효자와 인자가 어버이를 덮는 데에는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것이다 서벽이 이 말씀을 이자에게 고하자 이자는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말하였다 가르침을 잘 알았소이다 프리 묵자의 한 사람인 이지가 맹자의 제자인 서벽을 통하여 맹자를 만나볼 것을 요청해왔다 그의 의도는 묵가의 이론을 들어 유가의 정치 사상을 비난하려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맹자는 병중인이 만날 수 없다고 일단 거절을 하였다 그 후 이지는 다시 또 면회를 요청해왔고 맹자도 만나려는 의도를 보였다 맹자가 먼저 말을 보냈다 묵가의 근본도는 부모가 죽어도 박하게 장사 지내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 이지 역시 그를 존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이지는 자기 부모의 상을 후하게 지냈으니 그건 자기가 천하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부모를 장사 지낸 것이다 이는 맹자가 묵가의 주장과 이지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한 말로 너무 치우쳐 중령의 도를 잃고 있는 묵가의 이론 자체를 비난한 것이다 서벽은 이 말을 이지에게 전하였고 이지는 즉각 반박을 가해왔다 유가의 말 가운데 옛사람은 백성을 어린아이 보살피듯 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사랑에 차등을 두지 않고 또 사랑을 베푸는 것은 가까운 친족들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을 뜻한 것이 아니냐고 하였던 것이다 이 말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유가의 정치 이념을 묵자인 이지가 거기에 독자적인 해석을 붙여 묵가의 주장과 자기의 행위를 합리화시키려고 시도한 것이었다 그의 해석은 어린아이를 보살피듯 하라는 말을 마치 어느 아이나 모두 사랑스러워서 그러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으로 풀이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친족들에게부터 베풀어 나간다고 한 것은 자기가 어버이를 후하게 장사 지낸 것을 변명하는 동시에 묵가의 겸해서를 유가의 정신에 결부시켜보려는 생각 때문이다 서벽이 이 말을 맹자에게 전하자 맹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지는 자기 형의 자식도 이웃집 아이를 사랑하듯 해야 한다는 겸해서를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무슨 속셈이 있어서 그런 말을 했을 것이라고 먼저 이지의 의도를 찌른 다음 어린아이가 기어가서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것은 철이 없는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것은 아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진 부모의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와 같이 정치의 책임을 맡고 국록을 먹는 위정자들은 무지한 백성들이 위험한 지경에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보호하여 안정시켜 주도록 늘 마음을 써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맹자는 만물을 생성하는 근본 원칙은 한 가지인데 이자는 두 가지 원칙에 따르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부모가 죽어도 시체를 매장하지 않았다가 버려진 시체가 참혹하게 변해가는 과정을 보고 흙으로 덮는 습관이 생기게 된 유래를 설명했다 그리고 그 후 자연이 매장을 하는 절차와 법식이 생겨났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육아의 법도가 형식의 치중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심에서 우러나왔음을 나타낸 것으로 효자와 인자로서 마땅히 취해야 될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게 되자 묵가인 이지도 더 반박을 가하지 못하고 고개 숙여 굴복을 했다는 것이다 등문공 장구하 1. 진대가 말씀드렸다 제후를 만나보시지 않는 것은 마음이 협소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만나보신다면 크게는 왕자로 작게는 패자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옛 기록에도 한자를 굽혀서 여덟자를 편다는 말이 있으니 마땅히 만나보시는 것이 옳은 줄로 압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옛날 제나라의 경공께서 사냥을 나가셨을 때 정기를 가지고 우인을 불렀더니 그가 오지 않아서 죽이려 하셨다 지사는 공공의 구렁텅에 처해질 것을 잊지 않고 용사는 자기의 목을 잃을 것을 잊지 않는다 라고 하셨으니 공자께서는 그 우인에 무엇을 취하셨겠는가 옳지 않은 방법으로 부른다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부르는 것도 기다리지 않고 찾아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또한 한자를 굽혀서 여덟자를 편다는 것은 이득을 가지고 한 마리니 여덟자를 굽혀서 한자의 이로움만 있다면 그래도 해야 되겠는가 옛날 조간자가 왕량을 시켜서 폐해의 수레를 몰게 하였는데 폐해는 종일토록 한 마리의 새도 잡지 못하였다 폐해가 복명하여 말하기를 천하의 몹쓸 수레몰입꾼입니다 라고 하였다 어떤 사람이 그 일을 왕량에게 일러주었더니 왕량은 다시 한 번 몰게 하여 주시기를 청한 아이다 라고 말하였다 간절히 청한 후에야 겨우 승락을 얻었다 그때는 폐해가 하루아침에 열 마리의 새를 잡았다 폐해가 복명하여 말하기를 천하의 뛰어난 마차몰입꾼입니다 라고 하였다 조간자가 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 수레를 말아서 몰도록 해주겠다 라고 왕량에게 그렇게 하기를 일렀다 그러자 왕량이 거절하여 말하기를 내가 그를 위하여 법도대로 말을 달리게 하면 종일토록 한 마리의 새도 잡지 못하고 그를 위해서 법도에 어긋나게 몰아주었더니 아침나절에 열 마리를 잡았습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법도를 어기지 않았더니 화살을 쏘아 깨뜨리듯 마치더라 하였습니다 나는 소인의 수레를 모는 데는 익숙하지 않으니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수레를 모는 사람조차 활 쏘는 사람에게 아부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아부에서 새와 짐승 잡기를 산더미 같이 하더라도 하지 않았거늘 만일 돌을 굽혀서 그런 제후를 따라간다면 무슨 꼴이 되겠는가 또 이것도 그대의 과실이로다 자기를 굽히는 사람으로서 남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없었다 프리 맹자의 제자 진대가 스승인 맹자에게 제후를 만나도록 권하였다 그에 대하여 맹자는 정당한 방법으로 초빙하는 것이 아니면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시의 제후들과 함부로 타협하지 않으려는 맹자에게 진대는 맹자의 그런 태도는 마음이 협소해서가 아니냐고 질문했다 한자를 굽혀서 여덟자를 바르게 한다는 말은 자기 몸을 굽히는 것은 한자를 굽히는 작은 일이요 왕폐의 사업을 이룩하는 것은 여덟자를 펴는 큰 일이라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이러한 진대의 공고를 맹자는 강경이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춘추시대의 고사를 인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변명했다 제나라의 경공과 사냥터를 지키던 사람과의 이야기 그리고 진나라 조간자의 가신 폐해와 어자 왕냥과의 일화이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모두 불의에 대하여 자신을 굽히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맹자는 자기를 굽히는 사람치고 아직까지 남을 바로잡을 수 있었던 사람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2. 경춘이 말하였다 공선연과 장인은 어찌 진정한 대장부가 아니겠습니까 한 번 노하면 제후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편안히 있으면 천하가 잠잠해지니 말입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했어야 어찌 대장부가 될 수 있겠소 당신은 예를 배우지 않으셨소 장부가 관례를 할 때는 아버지가 훈계하여 말하고 여자가 출가할 때는 모친이 훈계하여 말하는 거요 여자가 집을 떠날 때 어머니는 내 시집에 가서는 반드시 공경하고 반드시 조심하여 남편의 뜻을 어기지 말아라 라고 말하오 순정하는 것을 올바른 것으로 여기는 것은 분여자의 도리요 사람은 넓은 세상에 살며 천하의 올바른 자리에 서서 천하의 대도를 행해야 하오 뜻을 얻었을 때는 백성들과 함께 도를 행하여 나가고 뜻을 얻지 못하였을 때는 혼자 그 도를 행하여 나가며 부기도 그의 마음을 혼란시키지 못하고 가난하고 천함도 그의 마음을 변하게 하지 못하며 위세나 무력도 그의 마음을 굴복시키지 못하게 되어야만 그것을 대장부라고 하는 거요 프리 맹자때의 종행가인 경춘은 공소년과 장이에 대해 물어왔다 공소년과 장이는 모두 위나라 사람으로 당시의 여러 나라 제후들을 설복시켜 각 제후국을 마음대로 흔들었던 사람이다 장이는 진나라에 들어가서 해왕을 도와 당시 육국이 진에 대항하던 합종책을 파괴하고 진나라를 받들게 하는 이른바 연영을 성립시켰으며 공소년은 위나라의 서수라는 벼슬을 지내다가 오국을 설복시켜 그 종약장을 지낸 일이 있다 공소년과 장이는 결국 새치밖에 안 되는 혀를 놀려 제후를 위협하거나 설복시켜 천하의 정세를 그들의 마음대로 자지우지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경춘은 이들을 악모하여 맹자에게 이는 진정한 대장부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말했던 것이다 그 때문에 경춘은 그들이 한 번 화를 내기만 하면 제후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편안히 있으면 천하가 잠잠해진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하여 맹자는 명리만을 위해 권세에 영합하고 남에게 아첨하여 구차스럽게 구는 그들의 태도를 비난하였다 맹자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부녀자와 장부의 도를 비교하여 말하고 넓은 세상에 살면서 올바른 자리에 서서 큰 도를 실천해야 한다 그래서 뜻을 이루게 되면 백성들과 함께 도를 행하고 뜻을 얻지 못하면 혼자 도를 행할 수 있어야 한다 부기에도 마음이 통하지 않고 무력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야만 대장부라 할 수 있다 라고 하였다 즉 어지럽게 변해가는 사회 품조에 휩쓸리지 말고 지조를 지켜서 인위의 대도를 실천해야만 비로소 대장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3. 주소가 물었다 옛날의 군자는 벼슬살이를 하였습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벼슬살이를 하였소 전에 내려오는 기록에 의하면 공자께서는 석 달 동안 섬길 임금이 없으면 안타까워하고 초조해하셨고 국경을 나갈 때는 반드시 예물을 싣고 가셨다 라고 하셨소 그리고 공명의는 옛날 사람은 석 달 동안 섬길 임금이 없으면 위문을 하였다 라고 하였소 석 달 동안 섬길 임금이 없으면 위문해 주었다는 것은 너무 조급하지 않습니까? 선비가 벼슬살이를 잃는 것은 제후가 나라를 잃는 것과 같소 예의 말하기를 제후는 적전을 갈아서 제사에 갤 곡식을 대고 부인은 누에 치고 실을 뽑아서 제사에 입는 의복을 만든다고 하였소 희생했을 가축이 잘 자라지 않고 제사했을 곡식이 깨끗하지 않고 의복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감히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게요 선비는 규전이 없으면 역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오 희생과 재기와 제복이 갖춰지지 않아 감히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감히 제사 끝의 주연도 베풀지 못하게 되는데 역시 위문할 만한 일이 아니겠소 국경을 나갈 때 예물을 싣고 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선비가 벼슬을 사는 것은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은 것이오 농부가 어찌 국경을 나가기 위해서 농기구를 버리겠소 진나라도 역시 벼슬을 살만한 나라입니다 벼슬을 사는 것이 그렇게 다급한 일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듣지 못하였습니다 벼슬을 사는 것이 그렇게 다급한 일이라면 군자가 벼슬 살기를 어려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장부가 나면 그가 아내를 얻게 되기를 바라고 여자가 나면 그가 남편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오 그리고 사람마다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소 그러나 부모의 명령과 중매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구멍을 뚫어 서로 들여다보고 담을 넘어 서로 만난다면 부모와 나라 사람들이 모두 천하게 여길 것이오 옛날 사람이 벼슬을 살려 하지 않은 것은 아니오 정당한 방법에 따르지 않는 것을 싫어하였던 거요 정당한 방법에 따르지 않고 벼슬을 하려는 것은 구멍을 뚫고 서로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짓이오 프리 위나라 사람 주소가 옛날에는 군자도 벼슬을 살았느냐고 물었다 학문을 하는 사람의 큰 목적은 벼슬을 하여 백성들에게 이로움을 베풀고자 하는 데 있다 옛날의 군자 중에 벼슬 살기를 희망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주소 역시 모르는 바 아니었다 그러나 주소가 이런 말을 꺼낸 것은 맹자가 자신을 조금만 굽히기만 하면 얼마든지 벼슬을 살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도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을 힐문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주소의 질문에 맹자는 공자와 공명의 말을 인용해서 옛날의 군자일수록 벼슬 살기를 갈망하고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남녀가 결혼하게 되는 과정을 예로 들어 비유하면서 자신의 처신에 대하여 해명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맹자 자신이 벼슬을 하는 것도 정당한 도리가 아닌 불의는 따를 수 없다고 한 것이라 하겠다 4. 팽갱이 여쭈었다 뒤따르는 술에 수십 냥과 수행하는 사람 수백 명을 거느리고 제후한테서 제후한테로 옮겨다니며 녹을 받아 먹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정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한 대그릇의 밥이라도 남한테서 받아서는 안 되네 그러나 만약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라면 순임금이 요임금에게 천하를 받은 것도 지나치다고 하지 않네 자네는 그것을 가지고 지나치다고 하는 건가 아닙니다. 선비가 하는 일도 없이 녹을 받아 먹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네가 만약 만들어진 물건을 융통하고 일을 바꾸어 해서 남는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지 않는다면 농부들에게는 남아도는 곡식이 생기고 여인네에게는 남아도는 천이 생기게 될 것이네 그러나 만약 자네가 그런 것을 융통하게 한다면 목수나 술에 만드는 사람들까지 모두 자네로 인해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것이네 여기에 한 사람이 있는데 집에 들어가면 어버이를 효성있게 섬기고 밖에 나가면 어른들을 공경하며 선왕의 도를 지켜서 뒤에 배울 자를 기다리네 그런데도 자네에게서 먹을 것을 얻지 못하니 자네는 어찌 목수와 수레를 만드는 사람을 존중하면서 인과의를 실천하는 사람을 경멸하는 것인가 목수와 수레를 만드는 사람은 그들의 기술을 가지고 먹을 것을 얻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군자가 도를 실천하는 것도 역시 그렇게 함으로써 먹을 것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자네는 왜 그 목적을 가지고 따지는 건가 자네에게 해준 일이 있으면 그만큼 먹여줄 만한 것이네 또한 자네는 목적에 따라 먹여 주는 건가 아니면 그 해준 일의 공에 따라 먹여 주는 건가 목적에 따라 먹여 줍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있다고 하세 그가 만일 기와장을 부수고 단벽에 먹칠을 하였는데도 그 목적이 먹는 것을 얻는 것이라면 자네는 그 사람을 먹여 주겠는가 먹여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목적에 따라 먹여 주는 것이 아니라 해놓은 일의 공에 따라 먹여 주는 것이네 5. 만장이 여쭈어 보았다 송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이제 왕자의 정치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제나라나 초나라가 그것을 미워하여 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탕행금께서 처음 박에 도읍하여 계셨는데 그때 갈나라와는 이웃이었다 갈백이 방종무도하고 제사를 지내지 않자 탕행금께서 사람을 시켜 물었다 어찌하여 제사를 지내지 않소 하였더니 희생을 바칠 길이 없기 때문이오라고 말하였다 탕행금이 사람을 시켜 소와 양을 보내주었더니 갈백은 그것을 먹어치우고 또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탕행금께서 또 사람을 시켜 물으셨다 어찌하여 제사를 지내지 않는 거요 하였더니 제물로 바칠 국식이 없기 때문이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탕행금께서는 박의 민중들을 시켜서 갈백을 위하여 밭을 갈게 하셨다 늙은이와 어린이들은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였다 그런데 갈백은 자기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와 술 밥 수수 쌀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았으며 주지 않는 사람은 죽였다 한 어린아이가 밥과 고기를 날라갔는데 그 아이도 죽이고 가진 것을 빼앗았다 서경에 갈백은 먹을 것을 날라간 사람과 원수가 되었다 라고 한 말은 바로 이를 두고 이른 것이다 갈백이 그 어린아이를 죽였기 때문에 탕행금께서 그를 토벌하였는데 그때 사해안의 사람들은 모두 천하의 부를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하여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탕행금께서는 최초의 정벌을 갈라라로부터 시작하여 열한 차례나 정벌을 감행했는데 천하에는 그를 대적할 상대가 없었다 그리고 그가 동쪽으로 향하여 정벌하면 서의가 원망하였고 남쪽으로 향하여 정벌하면 북쪽이 원망하여 왜 우리가 있는 곳을 뒤로 돌리시나 라고 말하였다 백성들이 그를 바라기를 큰 가뭄에 비를 바라는 것 같이 하였던 것이다 시장으로 물건을 바꾸러 가는 사람들은 가는 것을 그치지 않았고 김매는 사람들도 그대로 변하지 않고 일을 하였다 그 나라의 임금을 죽이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니 마치 가뭄에 비가 내리는 것 같아서 백성들은 대단히 기뻐하였다 서경에 우리 임금을 기다린다 임금께서 오시면 형벌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였고 굴복하여 신하의 나라가 되지 않으려는 곳이 있어 이에 모왕이 동쪽으로 가서 정벌하여 그곳의 남녀를 편안하게 해주었다 그곳의 남녀들은 모두 대상자에 현황의 폐백을 넣어 가지고 와서 주황의 훌륭하심을 배웠고 위대한 나라 주의 신하가 되기를 원했다 라고 하였다 그곳의 군자들은 현황의 폐백을 대상자에 가득 채워 가지고 정벌군의 군자를 맞이하였고 그곳의 소인들은 대그릇의 밥과 병의 물을 가지고 정벌군의 소인을 맞이하였다 백성들을 물불의 재난 가운데서 구해주고 그 잔악한 임금을 제거하였을 따름이다 태서에 우리 무왕께서 무의를 휘날리시어 이 땅을 침공하셨다 잔악한 임금을 제거하심으로써 그 공을 베푸셨으니 탕임금보다도 더 빛나도다 라고 하였다 왕도 정치를 실시하지 않아서 그렇지 진실로 왕자의 정치를 실시하기만 하면 사회 안의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고 그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것이다 제나라와 초나라가 비록 크다고 하지만 무엇이 두렵겠는가 풀이 송나라의 왕인 언은 등나라를 멸망시키고 설을 치기도 하였으며 천하의 폐업을 이룩하려고 제나라와 초나라 위나라의 군사를 처부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언의 초기에는 어진 정치를 편다는 소문이 났고 맹자도 이 소식을 듣고 그 송나라를 찾아갔던 것 같다 6. 맹자가 대불승에게 말씀하셨다 7. 당신은 당신의 왕이 선해지기를 원하고 있소 내가 분명하게 일러들이리다 여기에 초나라의 대부가 있어 그의 아들이 제나라 말을 하기를 원한다면 제나라 사람을 시켜서 가르치게 하겠소 초나라 사람을 시켜 가르치게 하겠소 대불승이 대답하였다 제나라 사람을 시켜서 가르치게 할 것입니다 제나라 사람 한 사람이 가르치고 여러 초나라 사람들이 떠들어댄다면 비록 날마다 때려주면서 그가 제나라 말을 하기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해내지 못할 것이오 그러나 그를 끌어다가 제나라의 거리인 장악 어기에 수년 동안 나둔다면 매일같이 때려주면서 초나라 말을 하라고 하여도 역시 해내지 못할 것이오 모두 설거주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야 왕이 누구와 더불어 선한 짓을 하겠소 한 사람의 설거주가 혼자서 송나라 왕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소 푸리 대불승은 송나라의 공족으로 송나라의 정사를 맡아보던 인물이다 그는 송나라의 강황을 도와 어진 정치를 실시해 보려고 설거주란 어진 선비를 청거하여 왕을 보필하게 하였다 맹자는 그 소문을 듣고 송나라를 찾아가서 대불승에게 말하였다 설거주란 한 사람의 어진 선비가 왕을 보필한다고 하더라도 왕의 측근의 사람들이 어진 사람이 아니라면 그 왕은 선하게 될 수 없다 인간은 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그것도 비중이 큰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고 따라서 왕을 도와주는 어진 사람이 좀 더 많아야 함을 말한 것이다 7. 공손추가 여쭈었다 제후를 만나보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뜻에서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옛날에는 그 신하가 되지 않으면 가서 만나지 않았네 단감목은 담을 넘어서 피하고 선류는 문을 닫고서 들이지 않았네 그러나 그것은 너무 심한 것이고 어쩔 수가 없다면 만나볼 일이네 양화가 공자를 만나려 하였으나 무례하다는 말을 들을까 두려워하였다네 대부가 선비에게 물건을 내려 줄 경우에 그것을 자기 집에서 받지 못하였을 때는 그 대부의 문에 가서 절을 해야 하네 양화는 공자께서 집에 계시지 않은 것을 살핀 뒤 삶은 돼지를 보냈는데 공자께서도 또한 양화가 없는 것을 살핀 뒤 가서 절을 하셨던 것이네 그때 양화가 먼저 찾아갔으니 공자께서 어찌 가셔서 만나보지 않으실 수 있었겠는가 증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깨를 올리고 아첨하고 웃는 것은 여름에 밭일을 하는 것보다도 힘들다고 하셨고 자로께서는 의견이 같지 않으면서도 마치 의견이 같은 듯이 함께 어울려 말하는 사람은 그 얼굴빛을 살펴보면 부끄러움에 빨개져 있는데 그런 것은 내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네 이런 것을 통해서 본다면 군자가 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네 프리 맹자의 제자 공손추가 제후들을 만나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맹자에게 물었다 이는 맹자가 제후들의 초빙에 잘 응하지 않는 까닭을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하여 맹자는 옛사람의 말을 인용해 가면서 예에 벗어나서 아첨하는 것은 군자로서 취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8. 대형지가 말하였다 11조를 실시하는 것과 간문가 시장에서의 징세를 폐지하는 것은 지금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징세를 경감해 가면서 내년까지 기다린 후에 폐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매일같이 그 이웃의 닭을 훔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은 군자가 할 짓이 아니요 라고 말하여 주자 그는 그 수요를 줄여서 한 달에 닭 한 마리씩만 훔치고 내년까지 기다린 후에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오 만약에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당장에 그만둘 것이지 왜 내년까지 기다린다는 게요 9. 공도자가 말하였다 외인들이 모두 선생님께서 변론하기를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어째서 그러는지 감히 묻겠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어찌 변론하기를 좋아하겠는가 나는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것이다 천하에 사람이 생긴 지는 오래되었으며 세상은 한 번 다스려졌다 한 번 어지러워졌다 해왔다 요인금 때를 당해서는 물이 역행하여 나라 안에 범람하였고 뱀과 용이 사람 사는데 우글거려 백성들은 정착할 곳이 없었다 아래쪽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둥우리를 틀고 위쪽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굴을 파고 살았다 석영의 홍수가 나에게 경고한다 라고 하였으니 홍수는 바로 홍수를 뜻하는 것이다 우를 시켜 그 홍수를 다스리게 하자 우는 땅을 파서 물을 바다로 뽑았고 뱀과 용을 몰아다가 늦지대로 쫓아냈다 물은 땅 가운데를 터놓은 물길을 따라 흐르게 되었으니 장강 횟수 황하 한수가 바로 그것이다 험난에서 이미 멀리 벗어나고 새와 짐승이 사람을 해치는 일이 없어진 뒤에는 사람들이 평탄한 땅을 얻어서 살게 되었다 요인금과 순인금께서 돌아가시고 성인의 도가 쇠퇴해지자 포악한 임금이 대신 일어났다 집을 헐고 못을 만들어 백성들은 편히 쉴 곳이 없어졌으며 밭을 치워버리고 동산을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옷과 음식을 얻지 못하게 하였다 사설과 폭행이 또 일어나고 동산과 목과 늪이 많아지자 새와 짐승이 많아지더니 주에 대해 와서 천하가 또 크게 혼란해졌다 주공이 무왕을 도와서 주를 주사라고 엄나라를 벌하였는데 3년에 걸쳐 그 임금을 죽이고 간신 비렴을 바다구속으로 내몰아 죽였다 나라를 멸망시킨 것이 50개의 달하였고 호표와 서상을 몰아다가 멀리 쫓아버리자 온천하가 크게 기뻐하였다 그래서 서경에 말하기를 위대하도다 문왕의 책모여 크게 이어받았도다 무왕의 빛나는 공업이여 우리들 후인을 도와 길을 열어주시니 모두 정도를 행하여 결함이 없게 하였다 하였던 것이다 세상이 쇠퇴하고 정도가 미약해 사설과 폭행이 일어나니 신하로서 자기의 임금 자식으로서 아비를 죽이는 자가 생겨났다 공작께서 일을 두려워하셔서 춘추를 지으셨다 춘추는 천자의 일을 다룬 것이다 그 때문에 공작께서는 나를 이해하는 것도 오직 춘추일 것이며 나를 벌하는 것도 오직 춘추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성황은 나오지 않고 재훈은 방자하고 처사는 마구 의논을 내세우고 양주와 묵적의 말이 천하에 가득 차게 되어 천하의 언론은 양주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면 묵적에게로 돌아갔다 양신은 자기를 생각하기에 치우친 위아를 말하였으니 그것은 임금이 없는 것이요 묵신은 겸회를 말하였으니 그것은 아비가 없는 것이다 아비가 없고 임금이 없다면 그것은 금수와 다름없다 공명의는 푸주간에 살찐 고기가 있고 마구간에 살찐 말이 있는데 백성은 굶주린 기색이 있고 들에는 굶어죽은 시체가 있다면 그것은 짐승을 몰아다가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양주와 묵적의 도가 사라지지 않으면 공자의 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니 그것은 사설이 백성을 속여 인위를 꽉 막아버리는 것이다 인위가 꽉 막히게 되면 짐승을 몰아 사람을 잡아먹게 되다가 사람이 서로 잡아먹게 될 것이다 나는 이것을 두려워하여 돌아가신 성인의 도를 지키고 양주와 묵적을 막으며 방자스런 말을 몰아내어 사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설이 그 마음에 작용하면 하는 일을 해롭게 하고 그 일에 작용하면 정치의 해가 된다 그러므로 옛 성인이 다시 나타난다 하더라도 나의 이 말은 고치지 않을 것이다 옛날에 우가 홍수를 억제하여 천하가 평원을 얻게 되었고 주공은 이적을 회유하여 맹수를 몰아내서 백성들을 편안케 하였으며 공자께서는 춘출을 완성하여 난신 적자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 시에 오랑케 융적을 치고 형설을 징계하자 그러면 감히 대항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였으니 압이 없고 임금 없는 것은 바로 주공께서 정벌하는 대상이었다 나도 역시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잡고 사설을 없애며 치우친 행동을 막고 방자한 말을 몰아내서 세 분의 성자를 계승하려고 한다 어찌 변론하기를 좋아하리요 나는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다 언론으로 양주와 묵적을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은 성인의 무리인 것이다 풀이 맹자의 언변이 당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은 본문을 통해 나타난 그의 화술로서도 짐작할 수 있다 상대방의 질문에는 언제나 주변의 생활과 관련이 있는 비유법을 써서 대답에 응했고 그의 말은 언제나 상대방의 뼈를 찌르듯 날카로웠던 것이다 그래서 맹자를 대면한 사람은 가공할 만한 말재간에 혀를 내둘렀고 따라서 맹자가 호변객이니 웅변가니 하는 평판이 나돌았던 것이다 그에 대해서 맹자는 자기가 결코 변설하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날로 거듭되고 있는 당시의 어지러운 사회상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랬을 뿐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해명했다 공자가 죽은 뒤 사회는 또다시 혼란을 거듭해왔다 선정을 베푸는 성황은 나오지 않고 곳곳에서는 제후들이 세력을 잡고 일어나 방자하게 굴었다 뿐만 아니라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은 전마다 자기의 주장을 내세웠는데 그 중에서도 양주와 묵자의 이론이 여러 대중의 마음에 큰 영향을 주었다 양주는 노나라 사람으로 송나라에서 대부 벼슬을 지냈다 그는 인간의 생명을 자연의 한 기능으로 보았다 그래서 자기에게 가능한 능력에 따라서 행복을 추구해가는 태도가 곧 자연이며 이것은 어떤 형태의 권력에 의해서도 침해당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이론에는 극도로 이기적인 면도 없지는 않다 그래서 맹자는 양주의의 위와 즉 자신을 생각하기에 치우친 면을 들어 군신과 상하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한 이론은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 사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규정했던 것이다 한편 묵적은 겸해 즉 무차별한 사랑을 제창했고 생활에 있어서의 검약을 주장했던 사람이다 사실 이는 권력층에 의한 이익의 독점을 배제하고 일반 대중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보장하며 또 누구나 검약해야 됨을 뜻한 것이다 그러나 맹자는 묵자의 겸해 즉 무차별한 사랑이란 말을 들어 그것은 부자 간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라 지적하였던 것이다 인간을 위주로 한 사상으로 본다면 양주와 묵적의 이론 역시 전혀 수긍할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상은 너무 인간 자체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소홀히 하여 사회의 도덕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당신은 천하정세가 극도로 혼란한 전국시대의 중반기이다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난리를 통하여 백성들의 마음은 너무나 고달펐기 때문에 그 무렵은 사회나 국가를 생각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한 몸을 돌보기에 여념이 없었다 따라서 왕을 존경하는 봉곤제도는 붕괴하기 시작했고 사회의 명분은 땅에 떨어진 채 짓밟히고 있었다 그래서 양주와 묵적의 이론은 사회의 개인주의를 더욱 조장하여 봉곤 도덕과 신분질서를 파괴할 우려성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회는 더 어지러워지고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맹자는 스스로가 전통적 입장에 서서 그들에 대하여 추호도 간용하지 않는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 이제까지 말한 일치일란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며 맹자는 자기의 뜻을 명백히 말했다 우임금은 홍수를 다스려서 천하를 평온하게 하였고 주공은 오랑캐를 정벌하여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하였으며 공자는 춘추를 지어서 난신 적자들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하여 사회 질서를 바로잡았다 맹자는 자신 역시 우, 주공, 공자 세 성인의 뜻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양주나 묵적 등의 이단적인 이론을 배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단순히 변론을 즐겨서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양주와 묵적 같은 이단 이론을 배격하여 정통이론을 지킬 수만 있다면 곧 성인의 무리에 낄 사람이라고 한 것이다 10. 광장이 말하였다 진중자가 어찌 진실로 청렴한 선비가 아니겠습니까 오릉에 살면서 사흘이나 먹지 않아 귀가 들리지 않았고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물가에 오야시 떨어져 있었는데 군뱅이가 파먹은 것이 태반이나 되었습니다 그가 기어나가 그것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 삼킨 후에야 귀가 들리고 눈이 보였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제 나라의 선비 중에서 나는 반드시 중자를 엄지손가락으로 꼽소 그렇기는 하나 어찌 중자를 청렴하다 할 수 있겠소이까 중자가 절조를 충족시키려면 지렁이가 된 후에야 가능할 것이오 지렁이는 위에서는 마른 흙을 먹고 아래에서는 땅 속에 물을 마시지요 중자가 거쳐하는 집은 백이가 지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도척이 지은 것인가요 그리고 그가 먹은 곡식은 백이가 심은 것인가요 그리고 그가 먹은 곡식은 백이가 심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도척이 심은 것인가요 그 점을 알지 못하겠소 그런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몸소 신을 삼고 그 천은 삼실을 뽑고 다듬고 하여 그것으로 물건을 바꿔 닫습니다 중자는 제 나라에서 대대로 큰 벼슬을 한 집안의 사람이오 그의 형 대가 채읍인 합에서 받는 녹이 1만 종이나 되었으나 그는 형의 녹이 의롭지 않은 것이라 하여 그것을 먹지 않았소 그리고 형의 집이 의롭지 않은 집이라 하여 거기서 살지 않았고 형을 피해 모친을 떠나서 오룽에 거쳐 하였던 것이오 훗날 그가 형의 집에 돌아갔더니 그의 형에게 산 거위를 선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마살을 찌푸리고 깨끗거리기만 하는 것을 무엇에 쓰렵니까 라고 말하였다오 하루는 그의 모친이 그 거위를 잡아서 그에게 주어 먹게 하였는데 그때 그의 형이 밖에서 들어와서 그것은 깨끗하던 것의 곡이다 라고 말하자 그는 나가서 그것을 토해버렸다 하오 모친이 주면 먹지 않고 처가 주면 먹고 형의 집이면 살지 않고 오룽이면 살고 그렇게 하고서도 그의 절조를 충분히 충족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보시오 중자와 같은 사람은 지렁이가 된 후에라야 그 절조를 충족시킬 것이오 프리 제나라 사람 광장이 진중자는 청렴한 사람이라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진중자가 형의 집을 떠나 오룽이라는 곳에 거쳐하면서 3일 동안이나 음식을 먹지 않을 정도로 결백했다고 덧붙여 말하였다 그러나 맹자는 진중자와 같은 절조는 도저히 실현 가능성이나 필요성이 없는 것이라며 이를 지렁이에 비유해서 말했던 것이다 모친이 주면 먹지 않고 처가 주면 먹는다 형의 집이면 살지 않고 오룽이면 산다 맹자는 진중자의 청렴함이 오히려 인륜의 대도를 어기고 있으며 그 결백함을 취하는 태도도 무의미하다고 보았다 이 문장은 인간으로서 무엇보다 기중한 인륜의 대도를 저버린 진중자를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다 2루편 2편은 대부분이 대화 형식이 아닌 맹자의 일방적인 말이 기록되어 있으며 윤리도독에 대한 설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의에 입각한 도덕정치와 불안한 정치가 가져오는 상반된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천하후세의 통치자들을 경계하였으며 임금의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 신하된 자의 큰 사명으로 내세우기도 하였다 증자의 예를 들어서 부모를 복량하는 데 있어서 몸을 보살피는 것보다도 그 뜻을 편안케 하는 것이 효도라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여기에서도 일륜에 밝았던 순임금의 업적을 찬양하였다 1.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2. 맹자의 밝은 시력과 공수자의 교묘한 기술로도 규와 구를 쓰지 않으면 사각과 원을 만들 수 없고 사광의 예민한 청각으로도 육류를 쓰지 않으면 오음을 바르게 할 수 없으며 요순의 도로도 어진 정치를 행하지 않으면 천하를 화평하게 다스릴 수 없다 이제 어진 마음과 어질다는 소문이 있으면서 백성들이 그 혜택을 입지 못해서 후세에 모범되는 법도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선왕의 도를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갓 선하기만 한 것으로는 정치를 하기에 부족하고 한갓 법도만으로는 그것이 저절로 되어 나가지는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의 이르기를 틀리지 않고 잊지도 않으면서 옛 전법을 따라한다 라고 하였다 선왕의 법도를 준행하고서 과오를 저지른 사람은 아직 없었다 선왕이 이미 시력을 다 쓰고서 그에 이어 규와 구와 준과 승을 써서 사각과 원과 수평과 직선을 만드셨으니 그 만들어진 것을 이루다 써낼 수 없다 이미 청력을 다하고 그것에 이어 육류를 써서 오음을 바로잡았으니 그것을 이루다 써낼 수가 없다 이미 마음과 생각을 다하고 그것에 이어 불인인지정을 베푸셨으니 인자함이 천하를 뒤덮었던 것이다 그래서 높아지려면 반드시 언덕으로 올라가야 하고 낮아지려면 반드시 개울과 모수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선왕의 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지혜롭다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까닭으로 오직 인자한 사람만이 높은 지위에 있어야 마땅하다 인자하지 않은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다면 그것은 그의 악함을 여러 사람에게 뿌리는 것이다 위에서 다스리는 사람이 도리로서 하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아래에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며 조종에 있는 사람들이 도를 믿지 않고 관원들이 법을 믿지 않으며 군자는 의리를 어기고 소인은 형법을 어기면서 그 나라가 존속되는 것은 요행이다 그래서 성각이 경고하지 않고 변기와 갑옷이 많지 않은 게 나라의 재앙이 아니며 전야가 개척되지 않고 재물이 모이지 않는 게 나라의 해는 아니다 위에서 다스리는 사람이 무례하고 아래에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배우지 않으면 도적의 무리가 일어나서 나라의 멸망이 눈앞에 닥쳐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시에 이르기를 하늘의 뜻이 바야흐로 너희 나라를 뒤덮으려 하는데 너희들은 예의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였다 예의란 답답과 같은 뜻이다 임금을 섬기는 데 의리가 없고 나아가고 물러섬에 예의가 없으며 말을 하면 선앙의 도를 비난하는 것이 바로 답답인 것이다 그러므로 임금에게 어려운 일을 책하는 것을 공이라 하고 선한 것을 늘어놓고 사악한 것을 막는 것을 경이라 하고 우리 임금이 해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적이라 한다 라고 한 것이다 풀이 황제 때 눈이 아주 밝았다는 전설상의 인물인 이루의 시력과 춘추시대 노나라의 뛰어난 장공인 공수자의 기술이라 할지라도 원과 사각형을 그리는 규와 구가 없으면 완전한 원형이나 정방형을 만들 수 없으며 진나라 평공 때의 태사를 지낸 사광의 기막힌 청력으로도 육률이 없으면 오음을 바로잡을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순에 돌아할지라도 어진 정치를 행하지 않으면 천하를 화평하게 다스리지 못한다 여기서 맹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어진 정치라는 것에 그 뜻이 있다고 하겠다 맹자는 시경의 시를 인용하여 틀리지 않고 잊지도 않으면서 옛 전법을 따라 행한다 라고 다시 한번 선왕의 도를 따라 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성인은 자신의 능력을 다하고서도 그에 이어 규와 구와 준과 승 등의 인간생활에 편리한 모든 제도를 만들었으니 후세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기만 하더라도 인간생활은 편안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는 인정의 혜택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것이다 그런 성인의 도를 이어받자면 어진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혀놓아 다스리게 해야 한다 나라를 지키는 성이 완벽하지 못하고 나라에 병기가 많지 않다고 해서 나라의 재앙이 아니고 나라의 땅이 토지로 개간되지 않고 부하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라의 큰 해는 아닌 것이다 그것보다도 위에서 다스리는 사람이 예가 없고 아래에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도를 배우지 않는 것이 바로 나라의 재앙이요 해가 된다고 한 것이다 2.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규와 구는 네모와 원의 궁극적인 척도이고 성인은 인륜의 궁극적인 척도이다 임금 노릇을 하고자 하면 임금의 도리를 다할 것이고 신하가 되고자 하면 신하의 도리를 다할 것인데 이 두 가지는 모두 요순의 도를 법으로 받드는 것이 따릅니다 순이 요를 섬기던 방법으로 임금을 섬기지 않으면 그것은 임금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요 요가 백성을 다스리던 방법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그것은 백성을 해치는 것이다 공작께서도 돈은 둘이다 인한 것과 인하지 않는 것일 따름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군주가 자기 백성에게 포악하게 굴면 심한 경우에는 몸이 시해되고 나라가 망하며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몸이 위험하고 나라의 체면이 깎인다 유나 여로 시호가 지어지면 비록 효성스럽고 자애스러운 자손이라 할지라도 백대를 두고 그 이름을 고치지 못하게 된다 시경에 이르기를 은나라의 거울은 멀리 있지 않다 하우의 시대에 있다 라고 한 것은 곧 이를 두고 한 말이다 풀이 규와 군은 네모와 원의 궁극적인 표준이고 성인은 인간의 궁극적인 표준인 것이다 그리고 임금 노릇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 임금의 도리를 다해야 할 것이고 신한 우릇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신하된 도리를 다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다 요순의 법도를 그대로 이어받는데 그 뜻이 있을 뿐이다 도는 둘이다 인한 것과 인하지 않은 것일 따름이다 라는 공자의 말을 인용한 것은 인정을 행하여 요순의 정치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불인의 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 말이다 그 예로서 백성들을 괴롭혀 유왕이나 여왕 같은 시호를 듣게 된다면 그 자손 중에 효성이 있고 자유로운 사람이 나와서 선조의 악명을 벗기려 해도 도저히 벗길 도리가 없음을 말하였다 은나라의 거울은 멀리 있지 않다 하우의 시대에 있다 라는 시경의 글을 인용한 것은 하나라의 마지막 왕이며 폭군인 거래 악정을 은나라의 폭군인 주가 그대로 되풀이 했다는 것을 지적한 말이다 결국 궁극과 신하가 다같이 요순의 법도를 이어받을 것을 강조한 것이다 3.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3대가 천하를 얻은 것은 인 때문이요 그 천하를 잃은 것은 불인 때문이다 제후의 나라가 패하고 흥하고 존속하고 멸망하는 것도 역시 그러하다 천자가 불인하면 사회를 보존하지 못하고 제후가 불인하면 나라의 사직을 보존하지 못하며 경이나 대부가 불인하면 종묘를 보존하지 못하고 선비나 서인이 불인하면 자기 몸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한다 이제 죽고 멸망하는 것을 싫어하면서 불인한 짓을 한다면 그것은 취하기를 싫어하면서 억지로 술을 마시는 것과 같다 4.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남을 아껴주는데도 남이 나에게 친근하게 대해주지 않으면 나의 인혜에 결점이 있는가를 반성해보고 사람을 다스리는데도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나의 지능에 결점이 있는가 반성해보고 남을 예로 대하여 주는데도 나에게 예로서 공경하는 회답이 없으면 나의 경의에 결점이 없는가를 반성해보아야 한다 행하여서 바랐던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다 이것을 자신에게 돌이켜서 그 원인을 구해야 한다 그 몸이 바르면 천하의 모든 것이 돌아오는 것이다 시경에는 영원히 천명에 배합하여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하여라 라고 하였다 5.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뜻을 총칭하면 천하와 국가와 가정이라 할 수 있다 천하의 근본은 나라에 있고 나라의 근본은 가정에 있고 가정의 근본은 개인의 몸에 있다 6.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정치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대대로 내려오면서 나라의 큰 벼슬을 하는 감은 세신대가의 뜻을 거슬러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세신대가가 사모하여 따르는 것은 온 나라가 사모하여 따르고 온 나라가 사모하여 따르는 것은 온 천하가 사모하여 따른다 그래서 성대하게 흐르는 덕교가 사해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풀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 위와 아래가 서로 화합한다면 어려움이 없음을 강조한 말이다 7.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천하의 정도가 행해지면 덕이 작은 사람이 덕이 큰 사람한테서 불임을 받고 현령한 정도가 큰 사람한테서 그 정도가 작은 사람이 불임을 받는다 천하의 정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작은 나라가 큰 나라한테 불임을 받고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한테 불임을 받는다 이 두 가지는 천리이다 천리를 따르는 자는 생존하고 천리에 거역하는 자는 멸망한다 제나라 경공이 이미 명령할 능력도 없는데 또한 명령을 받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국교를 단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딸을 온 나라에 시집보냈다 이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스승으로 받들면서 그 명령 받기를 부끄러워하고 있으니 그것은 마치 제자이면서 스승의 명령 받기를 부끄러워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만일 진실로 그러한 일을 부끄러워 한다면 문항을 스승으로 받드는 것보다 상책은 없다 문항을 스승으로 받든다면 큰 나라는 5년 작은 나라는 7년이면 반드시 온천하에 인정을 펴게 될 것이다 시경에 이르기를 상나라의 자손이 십만에 그치지는 않으나 천재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명하여 주나라에 복종하게 하였다 주나라에 복종하게 되었으니 천명은 일정한 것이 아니로다 은나라의 인물들은 훌륭하고 재능이 뛰어났으나 주나라의 수도에서 울창주를 붓고 제사 지내는 것을 도왔다 라고 하였다 공자께서도 인정에는 많은 수의 무리로도 당할 수 없다 무릇 국군이 인정을 좋아하면 천하에서 대적할 상대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지금의 제후들은 천하에 상대할 자가 없기를 바라면서도 인정을 행하지 않고 있으니 그것은 마치 뜨거운 것을 잡고서도 물에 손을 담그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래서 시경에도 이르기를 누가 뜨거운 것을 잡고서도 물에 담그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풀이 천하의 도가 있어 세상에 올바른 정치가 행해질 때는 덕과 능력이 존중되고 세상이 무도해지면 그와 반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나라의 경공은 슬픔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딸을 오랑캐 나라인 오나라에 시집을 보내지 않았던가 만약 약소국의 입장에 있으면서 강대국의 그러한 지배를 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주나라의 문안과 같은 인정을 행하는 도리밖에 없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며 또 최상의 방법이다 인간의 근본 마음은 인을 싫어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무리 무도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어진 정치를 베푸는 데는 대항할 정책과 사람이 없다 둥문공편에는 군주가 인정을 베푼다면 강대국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천하의 군림하는 왕자가 될 것이란 맹자의 주장이 여러 번 나오고 있다 맹자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시경에 대하 상류편에 있는 구절을 인용했다 은나라의 신하는 적지 않고 백성과 병사들의 수요는 십만을 헤아리고도 남는다 그러나 천명에 의하여 주나라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바로 천명, 즉 자연의 이치가 일정불변한 것이 아님을 뜻한다 천명은 바로 인정을 베푸는 것에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공작께서는 인해는 많은 수요의 사람으로도 당할 수 없다 무릇 국군이 인정을 베풀기만 하면 천하에 대적할 상대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의 군주들은 천하에 상대할 자가 없기를 바라면서도 인정은 베풀지 않는다 그러니 뜨거운 물건을 잡고서도 물에 넣어 식히려 하지 않는 즉 나라의 멸망이 눈앞에 닥쳐왔는데도 엉뚱한 것에만 정신을 팔고 있는 상태가 아니겠는가 이는 당시의 군주들이 인정은 베풀지 않으면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기만을 바라고 있을 뿐 자연의 이치를 존중하고 따르지 않는다고 한탄한 것이다 8.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인자하지 않은 자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자기가 위태로운 것을 편안하게 여기고 자기에게 재앙이 되는 것을 이롭게 여겨서 결국은 자기가 망하게 될 것을 즐거워한다 인자하지 않은데도 함께 더불어 이야기할 수만 있다면 나라가 망하고 집안이 폐망하는 일이 어찌 생길 수 있겠는가 어떤 어린아이가 노래 부르기를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내 각근을 담글 것이요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나의 발을 담글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저 노래소리를 들어보아라 맑으면 각근을 담그고 후리면 발을 담그는 것이니 스스로 그런 것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사람은 반드시 그 자신을 모욕한 후에야 남이 그를 모욕하는 것이고 가문은 반드시 그 자신이 파괴한 후에야 남이 그 가문을 파괴하는 것이며 나라도 반드시 스스로 토벌하게 된 후에야 남이 그 나라를 토벌하는 것이다 태가편에 하늘이 지어낸 재앙은 그래도 벗어날 수가 있으나 자신이 지어낸 재앙은 모면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9.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걸과 주가 천하를 잃은 것은 그 백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백성을 잃은 것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잃었기 때문이다 천하를 얻는 데에는 방법이 있다 백성을 얻으면 곧 천하를 얻게 되는 것이다 백성을 얻는 데에는 방법이 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면 곧 백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데에는 방법이 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면 그들을 위하여 모아주고 그들이 싫어하는 것은 시행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 백성들이 인자한 대로 귀히 하는 것은 마치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가고 짐승이 넓은 들로 달려나가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모수로 물고기를 모아주는 것은 수다리요 총님 속으로 새를 몰아주는 것은 세메요 탕 임금과 무왕에게 백성들을 몰아준 것은 걸과 주인 것이다 이제 천하의 군주들 가운데 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제후들이 모두 그를 위하여 백성을 몰아주게 될 것이니 그렇게 되면 비록 왕자가 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왕자가 되려는 자들은 마치 7년 묵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3년 말린 쑥을 구하는 것과 같다 진실로 쑥을 준비해 두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라도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니 진실로 인의 뜻을 두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근심하고 욕을 보다가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시경에 이르기를 그것이 어찌 잘 될 수 있겠는가 서로들 함께 멸망 속에 빠져버리리라 라고 한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10.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자기를 해치는 자와는 함께 이야기할 수 없으며 자기를 포기하는 자와는 함께 일을 할 수 없다 예의를 비난하는 것을 자포라고 하며 내 몸이 인과 의에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자기라고 한다 이는 사람의 편안한 집이요 의는 사람의 바른 길이다 편안한 집을 비워놓고 살지 않으며 바른 길을 버리고 가지 않으니 슬프도다 11.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돈은 가까운 곳에 있는데 그것을 먼 곳에서 구한다 할 일은 쉬운 데에 있는데 그것을 어려운 데서 찾는다 사람마다 자기 어버이를 어버이로 섬기고 연장자를 연장자로 받들면 천하가 화평해질 것이다 12.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의 신임을 얻지 못하면 백성을 얻어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윗사람의 신임을 얻는 데에는 방법이 있다 벗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면 윗사람에게도 신임을 얻지 못한다 벗들에게 신임을 얻는 데에는 방법이 있다 어버이를 섬겨서 기쁘게 하지 못하면 벗들에게서 신임을 얻지 못한다 어버이를 기쁘게 하는 데에는 방법이 있다 자신을 반성하여 성실하지 않으면 어버이를 기쁘게 할 수 없다 자신을 성실히 하는 데에는 방법이 있다 선을 밝혀 알지 못하면 그 자신이 성실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실이란 것은 하늘의 도리이고 성실을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이다 지극히 성실한 데에 감동되지 않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고 성실하지 않은데도 남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다 백인은 줄을 피하여 북해의 바닷가에 살다가 문항이 일어나 어진 정치를 편다는 소문을 듣고는 왜 그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서백은 노인을 잘 북량한다고 들었는데 라고 말하였다 태공은 줄을 피하여 동해의 바닷가에 살다가 문항이 일어나 어진 정치를 편다는 소문을 듣고는 왜 그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서백은 노인을 잘 북량한다고 들었는데 라고 말하였다 두 노인은 천하의 가장 훌륭한 노인이었는데 문항에게로 돌아갔으니 그것은 천하의 부로들이 그에게로 돌아간 것이다 천하의 부로들이 그에게로 돌아갔으니 그 자식들은 어디로 가겠는가 그러니 제후들 가운데서 문항의 정치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7년 안에 반드시 천하를 맡아 다스리게 될 것이다 14.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은 개시의 가신이 되었으면서도 그 개시의 악덕함을 고쳐주지 못하고 세 곡을 그 전보다 배로 느렸다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군은 나의 제자가 아니다 얘들아 북을 올려 그를 성토함이 옳다 이 말씀을 미루어 볼진데 군주가 인정을 실시하지 않는데도 그를 부유하게 해주면 그런 사람은 모두 공자에게 버림을 받는 자가 되었던 것이다 하물며 그 군주를 위해서 무리하게 전쟁을 하는 것이랴 땅을 쟁탈하느라고 싸우면서 사람을 죽여 들에 가득차게 하고 성을 쟁탈하느라고 싸우면서 사람을 죽여 성에 가득차게 한다면 이것은 이른바 토지를 몰아다가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것이니 그 죄는 죽어도 모자랄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극형에 처하고 제후들을 연합하는 자는 그 다음에 형벌에 처하고 황무지를 개관해서 토지를 늘리는 자는 그 다음에 형벌에 처할 것이다 15.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의 선악을 살피는 데는 눈동자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눈동자는 그 사람의 악을 엄폐하지 못한다 속마음이 올바르면 눈동자가 맑고 속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눈동자가 흐린 법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 눈동자를 살피면 어찌 본 마음을 감추겠는가 16.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공손한 사람은 남을 모욕하지 않고 검소한 사람은 남의 것을 뺏지 않는다 남을 모욕하고 남의 것을 마구 뺏는 군주는 오직 백성들이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데 어찌 공손하고 검소하게 굴겠는가 공손함과 검소함을 어찌 음성이나 웃는 모습으로 꾸밀 수 있겠는가 17. 순우곤이 여쭈었다 남자와 여자가 직접 주고받지 않는 것이 예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예요 순우곤이 물었다 형수가 물에 빠졌다면 손으로 끌어당겨 주어야 합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 건져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승량이나 일이요 남녀가 직접 주고받지 않는 것은 예이고 형수가 물에 빠진 것을 손으로 건져주는 것은 곤도라 하오 지금의 천하는 물에 빠져 있는데 선생께서 건지려 하지 않으니 어쩐 일이십니까 천하가 물에 빠지면 도로서 건지고 형수가 물에 빠지면 손으로 잡아당겨 건지는 거요 그대는 천하도 손으로 잡아당겨 건지시려오 프리 순우곤은 제나라에서 위왕과 선왕 양대에 걸쳐 벼슬을 했던 사람이며 말을 잘하는 변사로 유명했던 사람이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는 견식이 넓을 뿐 아니라 기억력 또한 비상하여 남의 의중을 찌르는 데는 당해낼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순우곤은 지금의 세상은 마치 물속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데 선생께서 건지려 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고 물었다 사실 그가 묻고자 했던 바도 이 부분의 말이었던 것이다 온 천하가 혼란 속에 빠져 무수한 백성들이 허덕이고 있는데 왜 맹자는 제후를 도와서 백성들을 도탄 속에서 건지려 하지 않느냐는 질문이다 이는 다소 자기의 이념에 어긋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천하가 위급한 지금으로서는 달려들어 일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맹자도 진심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형수가 물에 빠진 것은 손으로 건져준다 하지만 혼란에 빠진 세상을 건지려면 반드시 도로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천하를 구하는 것이 급하다 해도 자신의 절조나 위신을 굽힐 수 없으며 정도가 아니면 정사에 임할 수 없다는 것이 맹자의 높고 굳은 뜻이었다 18. 공손추가 여쭈었다 군자가 아들을 직접 가르치지 않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세를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르치는 데는 반드시 올바른 것을 가지고 해야 하네 올바른 것을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에 이어 화를 내게 된다네 그러나 이어서 화를 내는 것으로 가르치게 된다면 도리어 해로운 것이네 아버지는 올바른 것으로 나를 가르치고 있지만 아버지도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하게 된다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서로 멀어지게 된다네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서로 멀어지게 되면 나쁜 것이네 옛날에는 아들을 바꿔서 가르쳤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잘하라고 책하지도 않았네 잘하라고 책하면 틈이 생기고 틈이 생기면 상처롭지 못하기가 이보다 더할 게 없는 걸세 19.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섬기는 일에는 무엇이 가장 크겠는가 부모를 섬기는 것이 가장 클 것이다 지키는 일에는 무엇이 가장 크겠는가 몸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클 것이다 자기의 몸을 올바로 지켜 불의에 빠지지 않고서 그 부모를 섬겼다는 사람의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그 몸을 올바로 지키지 못하여 불의에 빠지고서 그 부모를 섬길 수 있었다는 사람의 이야기는 내 아직까지 들은 적이 없다 누가 섬기는 일을 하지 않으려마는 부모를 섬기는 것이 섬기는 일의 근본이고 누가 지키는 일을 하지 않으려마는 몸을 지키는 것이 지키는 일의 근본이다 증자께서 증석을 봉양하시는데 반드시 술과 고기를 놓아서 상을 차려내곤 하셨다 상을 물릴 때 남은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 줄까를 물으셨고 혹시 남은 것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셨다 증석이 죽고 증원이 증자를 봉양하는데 반드시 술과 고기를 놓아서 상을 차려내 놓았지만 상을 물릴 때 남은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 줄까를 묻지 않았고 남은 것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남은 것을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차려내오려는 것이니 이것은 이른바 입과 몸을 봉양하는 것이다 증자 같은 분은 마음을 봉양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부모를 섬기는 일은 증자께서 하신 것처럼 하여야 옳다 이식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임금이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잘못을 일일이 지적할 것이 못되고 정사가 옳지 못하고 비난할 것이 못된다 오직 덕이 큰 대인만이 임금의 사악하고 그릇된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다 임금이 어질면 그 밑에 신하가 어질지 않을 수 없고 임금이 의리에 의해서 일을 한다면 그 밑에 신하가 의리를 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임금 한 사람만 올바르다면 나라도 안정될 것이다 이십일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예기치도 않던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안전하기를 바라다가 비방을 받을 수도 있다 프리 세평이란 반드시 어떤 일의 사실과 꼭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다 자신은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일이 의외로 좋은 평가를 듣는가 하면 반대로 자신은 잘하려고 했는데도 나쁜 평을 들을 수도 있다 우리는 흔히 사필기정이란 말을 많이 듣는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물을 잘못 보는 것도 순간에 지나지 않으며 시간이 흐르게 되면 반드시 결과가 옳게 판가름되는 법이다 22.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말을 쉽게 하는 것은 그 하는 말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23.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의 병폐는 남의 스승이 되기를 좋아하는 데 있다 24. 악정자가 좌우를 따라 제나라에 갔다 악정자가 맹자를 찾아뵙자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자네도 나를 만나러 왔나 선생님께서는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자네가 여기에 온 지 며칠이 되었나 어제 왔습니다 어제라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건 역시 합당하지 않은가 여관을 정하지 못하여서 그랬습니다 자네는 여관을 정한 후에야 어른을 찾아뵙는다고 들었는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프리 악정자가 제나라 선왕의 총신 왕한을 따라 제나라로 갔다 악정자는 거기서 맹자를 만났다 그러나 의외로 맹자의 말은 쌀쌀했다 내가 나를 만나러 왔느냐고 반문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자 악정자는 당황하는 기색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었고 맹자는 계속 추궁을 했다 악정자는 노나라 사람이고 또한 맹자에게서 학문을 배운 제자였다 그러니 타국인 제나라에 가서 그곳에 있는 스승을 만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맹자가 그처럼 냉정하게 대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에 대하여는 여러 설이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두 가지는 이렇다 첫째는 제나라의 신하 왕왕과 맹자와의 감정 문제 때문이고 또 하나는 악정자가 맹자를 늦게 찾아보았기 때문이다 25. 맹자께서 악정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네가 좌우를 따라 여기에 온 것은 한간 먹고 마시는 것 때문일 것이다 나는 자네가 옛 도를 배워서 그것으로 먹고 마시는데 그칠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26.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뒤를 이을 후손이 없는 것이 가장 크다 순임금이 부모에게 고하지 않고 아내를 맞아들인 것도 뒤를 이을 후손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군자는 그것을 가리켜 어버이에게 고한 것과 같다고 한다 풀이 요인금은 자기의 두 딸 아황과 여영을 순에게 하가시켰는데 순은 그들을 아내로 맞은 후에 비로소 그의 부친 고수에게 고했다고 한다 만약에 순이 부친에게 미리 고하면 아내를 맞이하게 못하게 만들 것임을 짐작하고 임시변통으로 그렇게 하였다고 해석하여 군자들은 순이 고하지 않고 아내를 맞이한 것은 후사를 얻기 위한 효성에서 나온 것이므로 미리 고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집주에 기록된 조기의 말에 의하면 부료의 세 가지 중 첫째는 어버이의 생각에 아유 즉 주책 없이 아첨하여 어버이를 불의에 빠뜨리는 것이고 둘째는 가정이 가난하고 부모가 연로한데도 녹을 받는 벼슬을 하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아내를 맞이하지 않아서 조상의 제사를 받들 자손을 끄는 것이라고 하였다 27.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인의 실제는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고 의의 실제는 형을 따르는 것이다 지의 실제는 이 두 가지를 알고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고 예의 실제는 이 두 가지를 조절 문식하는 것이다 악의 실제는 이 두 가지를 즐거워하는 것이니 즐거워하면 어버이를 섬기고 형을 따르는 마음이 생긴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발이 움직이고 손이 덩실거리게 된다 28.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천하가 크게 기뻐하여 장차 자기에게로 돌아오려고 하는데도 그것을 보고 마치 초계같이 여긴 사람은 오직 순임금만이 그러했을 것이다 어버이에게 기쁨을 사지 못하면 사람 노릇을 할 수 없고 어버이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자식 노릇을 할 수 없다 순임금은 어버이를 섬기는 도리를 다하여 순임금의 아버지 고수가 기뻐하기에 이르렀다 고수가 기뻐하기에 이르렀어야 온천하의 아비와 자식된 자들이 안정되었다 이를 일컬어 대효라고 한다 1.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순임금께서는 제풍에서 나시어 부하로 옮기시고 명조에서 돌아가시니 동의의 사람이시다 문왕께서는 기주에서 나시고 피령에서 돌아가시니 서희의 사람이시다 땅의 거리가 천리를 넘으며 시대의 차이가 천년이 넘었으나 뜻을 얻어서 인위의 대도를 중국에 행한 것은 마치 부조를 맞춘 것과 같았다 먼저 나온 성인과 뒤에 나온 성인의 그 행한 도리는 같은 것이다 2. 자산이 정나라의 정치를 맡아보고 있을 때 그가 타고 다니는 수레에다 사람들을 태워 진수와 유수를 건너게 해주었다 이에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자산은 은혜스럽기는 하나 정치를 할 줄 모른다 11월에 인도교가 완성될 것이고 12월에 가서 차교가 완성될 것이니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물을 건너는데 근심하지 않게 된다 군자가 정치를 바르게 하기만 한다면 길을 다닐 때 행인들로 하여금 피하기 해도 좋을 것이다 어떻게 사람마다 일일이 건네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사람마다 기쁘게 해주려 든다면 날마다 그 일만 해도 부족할 것이다 3. 맹자께서 재선한께 고하였다 임금이 신하보기를 수족과 같이 하면 신하는 임금보기를 자기 몸과 같이 소중히 할 것이며 임금이 신하보기를 개와 말과 같이 하면 신하는 임금보기를 길가는 사람 보듯 할 것입니다 임금이 신하보기를 흙이나 풀과 같이 하면 신하는 임금보기를 원수같이 할 것입니다 왕께서 말씀하셨다 예의 옛사람을 위하여 복을 입는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만 복을 입게 됩니까 가나는 말이 행해지고 건의하는 말이 채택되어 그 은혜가 백성에게 미치며 어떤 사유가 있어서 나라를 떠나가게 되면 임금이 사람을 시켜 그를 인도하여 국경을 지나가게 하고 또 그가 가는 곳에 그보다 앞질러 연락을 하여 그의 어진 것을 찬양하고 그를 등용할 것을 종용합니다 떠나간 지 3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은 뒤에야 비로소 그의 전록과 주택을 거둬들입니다 이것을 삼류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복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신하가 되어서 가나여도 행해지지를 않고 진원을 하여도 채택되지 않아서 은혜가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여 무슨 사유가 있어서 그 나라를 떠나가게 되면 임금이 이를 붙들거나 막으려 들고 또 그 가는 곳에서도 못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날에 벌써 그 전록과 주택을 거둬들입니다 이런 것을 원수라고 합니다 원수에게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4.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죄 없는 선비를 죽이면 대부가 떠나가야 될 것이고 죄 없는 백성을 죽이게 되면 선비가 떠나가야 될 것이다 프리 이것은 임금된 자가 한 사람이라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계하는 동시에 사람은 마땅히 기틀을 봐서 행동을 민첩하게 함으로써 몸을 보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임금이 죄 없는 선비를 죽인다면 대부의 몸에도 그와 같은 화가 닥쳐오기 마련이며 죄 없는 백성을 죽인다면 선비에게도 그와 같은 화가 미치게 마련이다 임금된 자가 한 사람이라도 함부로 죽인다는 것은 이미 그의 불이 난 잔인성을 드러내는 것으로써 그와 같은 임금 밑에서 몸을 보존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몸에 화가 미치기 전에 떠나가 버리는 것이 현명한 길이다 화가 박도하게 되어서 피하려 든다면 때는 이미 늦는다 이것이야말로 육아의 명철 보신인 것이다 5.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임금이 어질면 온 나라의 사람이 다 어질지 않을 수 없고 임금이 올바르면 온 나라 사람이 다 올바르지 않을 수 없다 6.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예가 아닌 예와 의가 아닌 의를 대인은 하지 않는다 7.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중룡의 덕을 가진 사람은 중룡의 덕을 지니지 못한 사람을 길러주고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이 없는 사람을 길러준다 그러므로 사람은 현명한 부영이 있는 것을 즐거워한다 만일 중룡의 덕을 가진 사람이 중룡의 덕을 지니지 못한 사람을 버리며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재능이 없는 사람을 버린다면 현명한 것과 현명하지 못한 것에 서로 다른 것이 한치의 차이도 될 수 없다 7. 맹자는 부모된 자가 비록 중룡의 덕을 얻었다 하더라도 자재가 중룡의 덕을 지니지 못했다고 하여 내버린다든지 부모된 자가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자재가 재능이 없다고 하여 내버린다면 그 부모 자신도 중룡의 덕을 잃고 재능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 현명함이 그 자재의 현명치 못함과 다름없으며 그야말로 한치의 차이도 없을 만큼 극히 미약한 것이라 하였다 이것은 부모가 되어서 자재가 어질지 못하다고 하여 교육을 등하니 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경계한 것이다 8.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하지 않는 일이 있은 뒤에라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9. 맹자는 이 문장에서 사람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정확하게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9.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남의 착하지 못한 것을 말하였다가 그 후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10.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공자께서는 지나친 행동을 하지 않는 분이셨다 11.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대인은 그가 한 말이 반드시 신의가 있다고 하지 않으며 행동에 반드시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오직 의의에 존재하는 말을 따를 뿐이다 12.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대인이란 어린아이와 같은 순결한 마음을 잃지 않는 자이다 13.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살아계신 어버이를 복량하는 것은 큰일이라 할 수 없고 오직 돌아가신 어버이를 보내는 것만이 큰일이라 할 수 있다 14. 어버이가 살아계실 적에 도를 다하여 섬기는 것은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한 것이며 큰일이라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어버이가 세상을 떠난 뒤에 장상을 치르는 것이야말로 자식이 어버이를 섬기는 마지막 기회인 것이다 14.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진리를 깊이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 정당한 방법으로서 하는 것은 스스로 그 도리를 깨달으려는 것이다 스스로 도리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언제나 마음속에 존재하여 안정을 얻게 되고 안정을 얻게 되면 그것을 빌려서 응용하는 것이 무궁무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빌려서 응용하는 것이 무궁무진하게 된다면 일용사물, 좌우신변의 모든 일이 다 도리의 본원에 합치될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스스로 도리를 깨달으려 하는 것이다 15.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널리 배우고 그것을 상세하게 풀어나가는 것은 장차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그 요점을 풀려는 것이다 풀이 널리 배우고 그것을 상세하게 풀이하는 것은 결코 자기의 박각다식함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이 하는 데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바를 바탕으로 하여 요점을 푸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16.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선으로서 남을 복종시키려는 사람 중에 능이 남을 복종시킬 수 있었던 사람은 있지 아니하였다 선으로서 남을 기른 뒤에야 천하를 복종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천하의 사람들이 신복하지 않고서 왕노루스를 한 자는 이때까지 있지 않았다 풀이 선으로서 다른 사람을 복종시켜 보겠다는 그 마음의 자세가 벌써 천리에 어긋난 것이다 남을 굴복시키고 자신이 남의 위에 서려는 것은 개인을 위하는 사심에서 나온 것이다 아무런 사심 없이 스스로 선을 행한다면 사람들은 그의 선에 감화를 받게 되고 따라서 진심으로 그를 숭배하며 따르게 된다 이것은 맹자가 천하의 임금된 자들에게 남을 굴복시키겠다는 사심을 버리고 인의의 정도에 입각하여 선을 행하며 어진 정치를 백성들 위해 베풀 것을 강조한 것이다 17.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말은 실제로 상소롭지 않은 것이 없다 상소롭지 않은 말이라는 것은 실제로 남의 현명함을 가리키는 것을 일컫는다 풀이 이 문장에 대해서는 해석이 구구하다 집주에 보면 어떤 사람은 천하의 말이란 실제로 상소롭지 않은 것이 없으나 오직 현명함을 가리는 것만이 상소롭지 않은 것이 된다고 풀이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에 실속이 없는 것은 상소롭지 못하기 때문에 현명함을 가리는 것이 상소롭지 못한 것이 된다고 풀이하였다 두 가지로 해석이 달라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람이 말을 할 때는 공명정대에서 가리워진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듯하다 18. 서자가 물었다 중리께서 자주 물을 찬양하여 말씀하시기를 물이여 물이여 라고 하셨는데 물에서 무엇을 취하신 것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원이 풍부한 샘물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흘러나와서 폐인 웅덩이를 메우고 또다시 앞으로 나아가 바다로 들어간다 군본이 있는 것은 이와 같음으로 이것을 취한 것이다 진실로 근본이 없으면 7, 8월 사이에 내린 빗물이 모여 크고 작은 도랑들이 넘쳐 흐르다가도 비가 그치면 그 물이 말라버리는 것을 서서 기다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실제보다 지나치는 것을 군자는 부끄럽게 생각한다 풀이 공자는 물을 찬양하는 말을 많이 하였다 공자의 제자인 서벽은 공자께서 무엇 때문에 그처럼 물을 찬양한 것인지를 맹자에게 물었다 맹자는 답변을 하였다 군원이 풍부한 물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흘러나와서 멀리 바다로 들어간다 그러나 근원이 없는 논과 논 사이에 크고 작은 도랑은 7, 8월에 큰 비가 쏟아져 내리면 넘쳐 흐르다가도 비만 그치게 되면 눈에 띄이게 곧 말라버리고 만다 그것은 근원이 없기 때문이다 공자는 그 물의 근원이 풍부한 것을 취한 것이다 물의 근원이 풍부해야만 그 물이 마르는 일이 없이 언제나 흘러나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에 있어서도 그 근본이 확립되어야만 공룡이 무궁무진한 것이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실제보다 지나치는 것을 군자는 부끄럽게 생각하라는 말은 극히 좋은 비유라 하겠다 사람이 아무 실속이 없이 명성만 높은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실속이 없는 명성이란 근원이 없는 물과 같이 곧 그 진상이 드러나기 마련이며 실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곧 근본이 서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은 서자의 사람 됨에 실속도 없이 명예를 좋아하는 패단이 있었기 때문에 맹자가 이것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람은 마땅히 근본을 세우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19.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금수와 다른 점은 극히 적다 서민은 일륜을 버리지만 군자는 이를 보존한다 순임금은 모든 사물의 도리에 밝고 일륜에 밝았으니 그는 인의에 따라서 행동을 한 것이다 인의를 억지로 행한 것은 아니다 20.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우왕께서는 맛있는 술을 싫어하시고 선한 말은 좋아하셨다 탕왕께서는 중용을 지키시며 어진이를 등용하시니 출신을 가리지 않으셨다 문왕께서는 백성 부시기를 다친 사람 대하는 것 같이 하셨으며 도가 이미 이르렀는데도 도를 바라는 것이 아직도 그것을 못 본 듯이 하였다 무왕께서는 가까운 사람이라 하여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며 먼 곳에 있는 사람을 잊지 않으셨다 주공께서는 위 세왕의 장점을 다 겸해서 네 가지 일을 시행하려고 하셨다 시세의 변천으로 마음에 합당치 않은 일이 있으면 하늘을 우러러 생각하기를 밤을 지새서 했다 다행히 도리를 깨닫게 되면 앉아서 날이 새기를 기다리셨다 21.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왕자의 자취가 끊어지니 시가 없어지고 시가 없어진 뒤에 춘추가 지어졌다 진나라의 승과 초나라의 도월, 노나라의 춘추는 사서라는 점에 있어서 같은 것이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주로 재환공이나 진 문공에 관한 일들이며 그 글은 사관들이 기록한 것이다 공자께서 그 뜻은 내가 외람되게 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풀이 주나라의 평황은 49년에 건융의 침략을 피하여 서울을 동쪽에 있는 나급으로 옮겼다 이것을 역사상에서 주의 동천이라고 하며 그 뒤로부터의 주나라를 동주라고 부른다 이때부터 주나라의 왕권이 미약해져 천자의 순수나 제후의 술직은 끊어지고 말았다 왕의 정교와 명령이 제후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때까지 왕이 순유하면서 민간의 시를 모아서 민정을 살피던 일이 없어지고 보니 시가 정도를 잃어 아시가 없어지고 국풍으로 변하고 말았다 이에 공자는 인도의 세망을 걱정하여 춘추를 짓기에 이룬 것이다 원래 춘추는 노나라의 사기로서 노나라의 사관들이 기록한 것이며 주로 재환공이나 진 문공 등 패자에 관한 기록이 있었던 것이다 공자는 그 내용을 첨가도 하고 삭제도 하며 선악과 사정을 엄정하게 비판하여 대의를 밝혀놓음으로써 천하후세를 경계하는 동시에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하였던 것이다 춘추는 시, 서, 예, 역과 함께 오경의 하나로써 사람의 도리를 밝히는 동시에 동양정치 사상에 미치는 바 영향이 컸었다 맹자는 공자가 춘추를 지어 난신적자를 두렵게 함으로써 천하의 질서를 바로잡았다고 해서 이것을 왕자의 사업이라고 찬양하였다 22.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의 유풍도 오대면 끊어지고 소인의 유풍도 오대면 끊어진다 나는 직접 공자의 문도가 되지는 못하였으나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을 사숙할 수가 있었다 23.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을 경우에 이를 받는다면 그것은 청념을 상하는 것이며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을 경우에 준다면 그것은 은혜를 상하는 것이 된다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을 경우에 죽는다면 그것은 용기를 상하는 것이다 23. 풀이 받아도 좋고 받지 않아도 좋을 경우라면 받지 않는 편이 옳은 것이다 굳이 받는다면 이것은 청념의 덕을 손상시키게 된다 주어도 좋고 주지 않아도 좋을 경우에는 주지 않는 것이 옳다 이것을 준다면 은혜를 상하는 것이 된다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을 경우에는 죽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죽는다면 이것은 도리어 용기의 덕을 손상하는 것이 된다 이 문장은 무슨 일이든 사물의 판단을 정확히 해서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24. 복몽이 활 쏘는 법을 예에게서 배웠다 그 뒤 그는 천하에서 오직 예만이 활 쏘는 재주가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여 예를 죽여버렸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이 또한 예에게도 죄가 있는 것이다 공명의가 말씀드렸다 그에게는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단치 않다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어찌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으랴 정나라가 자탕유자를 시켜서 위나라를 쳐들어갔을 때 위나라에서는 유공지사로 하여금 이를 추격하게 하였다 자탕유자가 말하기를 오늘은 내가 병에 나서 활을 잡을 수가 없으니 나는 죽었다고 하면서 그의 시종에게 물었다 나를 쫓는 자가 누구인가 그 시종이 대답하였다 유공지사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살았다 그 시종이 물었다 유공지사는 위나라에서 활 잘 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살았다고 하시니 그것은 어째서입니까 하자 유공지사는 활 쏘는 법을 윤공지타에게 배웠으며 윤공지타는 나에게서 활 쏘는 법을 배웠다 윤공지타는 단정한 사람이니 그가 취한 법도 반드시 단정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유공지사가 쫓아 이르러서 말하였다 선생님께서는 왜 활을 잡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오늘 나는 병이 나서 활을 잡지 못한다 하자 소인은 활 쏘는 법을 윤공지타에게 배웠으며 윤공지타는 선생님에게 배웠습니다 저는 차마 선생님의 재주를 가지고 도리어 선생님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일은 임금이 시킨 일이니 감히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하고 화살을 뽑아 수레바퀴에다 두드려 그 촉을 빼버린 뒤 네 발을 쏘고 돌아갔다 풀이 유공지사는 차마 자기의 궁술의 원천이 되는 자탕유자를 죽일 수가 없었으며 그렇다고 임금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화살의 촉을 빼고 자탕유자를 쏨으로써 두 가지 길을 다 온전케 하였던 것이다 자탕유자가 만일 단정한 사람을 가려서 궁술을 전한 것이 아니었던 듯 목숨을 보전치 못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얘가 죽은 것은 사람을 신중히 선택하지 않고 아무에게나 궁술을 전하여 준 데 그 잘못이 있는 것이다 벗을 선택해 사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문장이다 25.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절세미인 서자도 더러운 것을 몸에 바르고 있으면 사람들이 코를 가리고 지나갈 것이요 비록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욕 재개를 하면 상재라도 제사 지낼 수 있을 것이다 풀이 인간의 후천적인 수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동시에 자기의 선을 고수하여 읽지 말 것과 악이 있거든 용감하게 고칠 것을 종용한 말이기도 하다 26.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천하의 성을 논하는 자는 옛사람의 경험적 사실을 추구할 따름이다 경험적 사실은 자연을 따르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자를 미워하는 것은 천착하기 때문이니 지자가 만일 우왕이 물을 인도하는 것 같이 한다면 그 지자를 미워할 것이 없다 우왕의 치수는 자연을 그대로 행하신 것이다 지자가 자연을 따른다면 그 지혜는 또한 위대할 것이다 하늘이 높고 별이 멀다지만 진실로 경험적 사실에 의해서 추구한다면 천 년 전에 동지 딸도 앉아서 산출할 수 있는 것이다 풀이 이 문장은 사람들이 진리를 가까운 데서 구하지 않고 먼 데서 구하며 자연이 곧 진리인데도 엉뚱한 대로 깊이 파고 들어가는 어리석음을 탄식했다고 볼 수 있다 맹자는 모든 이치의 추구는 반드시 옛사람들의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하는 것이 가장 빠른 일이며 그 경험적 사실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자연 법칙을 근본으로 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27. 공행자가 아들의 상을 당하여 우사가 조상을 갔다 28. 문에 들어서자 앞으로 나아가 우사와 이야기하는 자도 있었으며 우사의 자리로 가까이 가서 우사와 더불어 이야기하는 자도 있었다 29. 그러나 맹자께서는 우사와 더불어 이야기하지 않으셨다 30. 우사가 좋아하지 않으며 말하였다 30. 여러 군자들이 다 나와 더불어 말을 하였는데 오직 맹자 당신만이 홀로 말을 하지 않았으니 그것은 나를 경멸하는 것이오 30. 맹자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31. 예의 조종에서는 남의 자리를 넘어가서 서로 말하지 않으며 반여를 넘어서 서로 읍하지 않는 것이오 31. 나는 예를 행하려고 하는 것뿐인데 자오는 날더러 경멸한다고 하니 그것 또한 괴이하지 않소 31. 제 나라의 대부 공행자가 아들을 잃었을 때였다 31. 제 나라의 많은 대관들이 조문을 갔었고 우사 왕안 동안 조상을 갔었다 32. 우사 왕안은 벼슬이 높은 데다가 왕의 총신이고 보니 사람들은 예법도 아란 곳 없이 문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달려가서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32. 그리고 왕안이 제자리에 이르기가 무섭게 가까이로 다가가서 말을 건네는 사람도 있었다 33. 그러나 오직 맹자만이 말이 없었기 때문에 왕안은 맹자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하며 맹자를 원망하였다 34. 이 말을 들은 맹자는 조종의 예법을 들어서 당치도 않은 소리라는 반론을 폈다 35. 맹자의 소인을 대하는 엄정한 태도를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28.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일반 사람과 다른 것은 그 마음을 가지는 데 있는 것이다 29. 군자는 인자함을 마음에 가지며 예를 마음에 가진다 30. 어진자는 사람을 사랑하고 예가 있는 자는 사람을 공경한다 31.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들이 항상 그를 사랑하고 사람을 공경하는 자는 사람들이 또한 항상 그를 공경한다 31. 여기에 횡포로서 자기를 대하는 자가 있다면 군자는 반드시 자신을 반성하여 내가 틀림없이 어질지 못하고 예의가 없었던 것이다 31. 그렇지 않다면 이와 같은 일이 어찌 나의 몸에 이르랴 라고 말한다 32. 이렇게 스스로 반성하여 어질거나 예가 있었는데도 그 횡포가 여전하다면 군자는 또 자신을 반성한다 33. 내가 틀림없이 마음을 다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34. 이와 같이 반성을 하여 보아도 마음을 다하지 못한 것이 없는데 그 횡포가 여전하다면 그때 가서 군자는 이 사람은 망령된 자로구나 35. 이와 같다면 금수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으랴 36. 금수에 대하여 어떻게 시비를 가릴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한다 36. 이런 까닭에 군자가 죽을 때까지 가지는 근심은 있어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근심은 없다 37. 근심하는 바가 있다면 이런 것이다 37. 순임금도 사람이며 나도 사람이다 38. 순임금은 천하의 모범이 되어 후세에 전해지고 있는데 38. 나는 아직도 시골의 보통 사람을 면치 못하고 있다 39. 이것은 근심할 만한 일이다 39. 이것을 근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40. 순임금과 같이 되는 것 뿐이다 40. 대저 군자 같은 이는 걱정하는 일이 없다 40. 인이 아니면 하지 않고 예가 아니면 행하지 않는다 41. 그러므로 하루아침에 생기는 근심이 있어도 군자는 이를 근심하지 않는다 29. 우아직은 태평한 세상을 만나서 세 번 그 문을 지나면서도 들어가지 않으셨는데 공자께서 그들을 어질다고 하셨다 41. 안자는 어지러운 세상을 당하여 누추한 골목에서 살며 한 대속구리의 밥과 한 표주박에 물러서 만족하였다 41. 사람들은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는데 안자께서는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으시니 공자께서 어질다고 하셨다 42.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43. 우아직과 안에는 그 도가 같은 것이다 44. 우는 천하에 물에 빠진 자가 있으면 마치 자기가 그를 물에 빠지게 한 것 같이 생각하셨으며 44. 직은 천하에 굶주리는 자가 있으면 마치 자기가 그를 굶주리게 한 것 같이 생각하셨다 45. 그렇기 때문에 그처럼 급하게 서둘러 다니신 것이다 45. 우아직과 안자가 서로 처지를 바꾸었더라도 다 마찬가지이다 45. 이제 한 집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싸운다면 그것을 구하되 비록 머리카락이 풀어헤쳐진 채로 각근을 매가면서 급하게 나가 구해주어도 좋다 46. 그러나 동네 이웃에서 싸우는 자가 있는데 머리를 풀어헤친 채로 각근을 매가며 급하게 가서 일을 구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니 그때는 문을 닫고 있어도 좋은 것이다 46. 풀이 우아직은 다같이 요순시대의 평화로운 세상에 태어났으며 다같이 순의 신화가 되었다 47. 우는 치수의 직책을 맡았으며 직은 농사에 관한 직책을 맡았다 48. 맹자는 여기에서 우직과 안에는 도가 같다고 논평하였다 49. 성현의 길이란 나아갈 수 있다면 성심성의를 다해 백성을 구하고 세상을 편안히 해야 할 것이며 50. 나아갈 수 없는 경우라면 물러가서 몸을 닫고 천명을 즐겨야 한다 51. 그 마음가짐은 똑같은 것이다 51. 우직을 아내의 처지에 놓는다면 아내의 행동을 그대로 할 것이며 52. 아내를 우직의 처지에 놓는다면 우직의 행동을 또한 그대로 할 것이다 52.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싸울 때는 비록 머리를 풀어헤친 채라도 각근을 매면서 달려가 구하는 것이 옳다 52. 그러나 동네 이웃에서 싸우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모양을 하고 가서 구하는 것은 잘못이며 문을 닫아버려도 좋다고 하였다 53. 이것은 일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예로 든 것으로서 우직과 아내의 처지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행동이 같지 않았음을 강조한 말이다 53. 공도자가 여쭈었다 54. 광장은 온나라 사람들이 다 불효하다고들 말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그와 더불어 같이 노시고 상종하시며 또 예물로서 대하시니 왜 그러시는지 감히 묻자옵니다 55.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56. 새 속에서 불효라고 하는 것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57. 그 몸을 게을리해서 부모의 복량을 돌보지 않는 것이 첫째 불효이며 57. 장기와 바둑을 좋아하고 술 마시기를 좋아해서 부모의 복량을 돌보지 않는 것이 둘째 불효이며 58. 재물을 좋아하고 처자에 빠져서 부모의 복량을 게을리하는 것이 셋째 불효이다 58. 그리고 이목의 욕심을 충족시키기에 급급하여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이 넷째 불효이며 59. 용맹을 믿고 싸우기를 좋아해서 부모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다섯째 불효이다 59. 장자에게 이 다섯 가지 불효 가운데 하나라도 있는가 60. 장자는 부자 간에 선을 체크하다가 서로 뜻이 맞지 않았던 것이다 61. 선을 권하는 책선은 벗의 길이다 62. 부자 간에 선을 체크하는 것은 은혜를 해치는 큰 적이다 63. 장자인들 어찌 부부와 자모의 곤속을 갖고 싶지 않겠는가 64. 아버지께 죄를 얻었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다고 해서 64. 아내를 내보내고 자식을 물리쳐서 몸이 맞힐 때까지 복량을 받지 않기로 했다 65.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더욱 커진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65.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장자뿐이다 65. 프리 광장은 제나라 사람이다 66. 그는 부친의 노여움을 사서 처자와도 별거를 하고 있었다 66.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를 불효자라고 비방하였으나 66. 맹자는 그와 함께 놀고 또 예의를 갖추어서 깎듯이 대하였다 66. 광장은 아버지에게서 죄를 얻었기 때문에 가까이 하여 복량할 수 없다고 해서 67. 자신도 아내를 내보내고 자식을 물리쳐 복량을 받지 않았다 67. 맹자는 광장이 그 아버지와 맞지 않게 된 동기가 도의적인 문제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67. 또 광장이 아버지를 사모해서 자책하는 행동을 십분 동정하였다 68. 대개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69. 예리하게 관찰해서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내는 현자의 지극히 공정하면서도 어진 마음씨를 보여주고 있다 69. 증자께서 무성에 계실 적에 월나라 군대에 침공이 있었다 70. 어떤 사람이 증자에게 달려와서 말씀드렸다 70. 적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70. 왜 떠나지 않으십니까 70. 증자께서 곧 지배관리인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71. 다른 사람을 내 집에 들이지 말고 뜰의 나무들이 다치지 않게 하여라 71. 그리고는 떠나가셨다 72. 적의 군대가 물러가자 증자께서 사람을 시켜 관리인에게 전하셨다 72. 담과 집안을 수리하라 내가 곧 돌아가겠다 73. 적의 군대가 돌아간 뒤에 증자께서 돌아오셨다 74. 측근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75. 무성의 대부가 선생님을 대접하는 데 있어 성의를 다하고 지극히 존경하였는데 75. 적의 군대가 들어오자 먼저 떠나셔서 백성들이 이것을 본뜨게 하고 76. 적의 군대가 물러가자 곧 돌아오시니 너무나 옳지 않은 것 같다 76. 심유행이 말하였다 76. 그것은 너희들이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다 77. 지난 날에도 우리 심유시의 집에 부추라는 자의 변이 있었는데 77. 선생님을 따르는 제자가 70명이나 되었건만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변을 겪은 자가 없었다 77. 자사께서 위나라에 계실 적에 제나라 군대에 침공이 있었다 78. 여러 사람이 자사께 말씀드렸다 78. 적의 군대가 이르렀습니다 78. 왜 떠나지 않으십니까 78. 자사께서 말씀하셨다 79. 내가 간다면 인근께서 누구와 함께 나라를 지키시겠는가 79.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79. 증자와 자사의 도는 같은 것이다 79. 증자께서는 스승이시오 부영이시며 80. 자사께서는 신하이며 또 미천한 지위에 있으셨다 80. 증자와 자사가 처지를 바꾼다면 다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80. 맹자는 증자와 자사의 도는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80. 증자는 제후로부터 빈객의 예우를 받는 학자의 위치에 있었고 80. 자사는 신하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각각 자기 나름대로 신분에 맞는 행동을 취했던 것이다 80. 증자와 자사의 처지를 바꾸어 놓는다면 또한 마찬가지의 행동이 나올 것이다 80. 저자가 여쭈었다 80. 왕께서 사람을 시켜 선생님을 몰래 엿보게 하였는데 과연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이 있으십니까 80.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80. 어떻게 보통 사람들과 다르겠는가 80. 요인금이나 순인금께서도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은 없으셨다 81. 제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한 명의 아내와 한 명의 첩을 데리고 한 집에서 사는 사람이 있었다 81. 그 남편은 나가기만 하면 술과 고기를 물리도록 먹은 뒤에 돌아왔다 81. 그의 아내가 음식을 준 사람을 물으면 다 돈 많고 벼슬 높은 사람들이었다 82. 그의 아내가 그 첩에게 말했다 82. 주인은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술과 고기를 물리도록 먹은 뒤 돌아오는데 83. 그 음식을 준 사람을 물으면 다들 돈 많고 벼슬 높은 사람들이네 84. 그런데 일찍이 그처럼 귀한 사람이 찾아오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85. 나는 남편이 가는 곳을 몰래 따라가 보려 하네 85. 부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이 가는 곳을 몰래 따라가 보았다 85. 남편은 온 장안을 다 돌아다녔으나 누구 하나 같이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85. 마침내는 동쪽 성문방 무덤 사이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 먹다 남은 것을 구걸하고 86. 그래도 부족하게 되면 또다시 사방을 둘러보아서 다른 데로 가니 이것이 그 물리도록 먹는 방법이었다 86. 아내는 돌아와서 첩을 향하여 말했다 86. 남편이란 평생을 우러러보면서 살아야 할 사람인데 이제 보니 이와 같았네 87. 그리고는 첩과 더불어 그 남편을 원망하며 뜰 가운데서 서로 울었다 87. 남편은 이것도 모르고 으스대며 밖에서 돌아와 그 아내와 첩에게 뽐내는 것이다 87. 군자의 눈으로 볼 때 사람들이 부귀와 이익과 영달을 구하는 방법치고 87. 그들의 아내와 첩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울지 않는 것이 극히 드물다 87. 만장편 이 편은 맹자와 그의 제자인 만장 사이의 문답이 중심을 이루며 고대 중국의 이상적 군주인 요순에 대한 공업을 많이 다루었다 87. 특히 순이 지극한 효도로서 완악한 그의 아버지 고수를 감화시키고 천하만세의 수훈한 숭고한 정신을 서술하였으며 요순의 선양이나 하후 은 주의 세습이 그 의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가치관을 내세움으로써 선양을 신성시하고 하후 은 주의 세습을 경시하는 일반적 경향을 시정하려 하였다 88. 그 밖에도 공자가 집대성적인 성인임을 밝힌과 동시에 군신간의 의리 또는 교우하는 방법론 등이 제시되어 있다 88. 만장장구상 1. 만장이 여쭈었다 순임금께서 밭으로 가셔서 하늘을 부르며 우셨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우신 것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자신의 어버이를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을 원망하고 부모를 사모하신 까닭이다 부모가 사랑하면 기뻐하면서도 그것을 잊지 않고 부모가 미워하면 두려워하면서도 원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순임금께서는 원망을 하신 것입니까? 88. 장식이 공명고에게 순께서 밭으로 가셨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하늘과 부모를 부르면서 우셨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고 묻자 공명고는 그것은 자네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닐세 하고 말하였다 89. 이것은 공명고가 효자의 마음이란 그처럼 근심 없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90. 나는 힘을 다해 밭을 갈아 자식의 책임을 다할 뿐이다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90. 요임금께서 그의 아홉 아들과 두 딸로 하여금 백강과 소와 양과 창고를 갖추어 순을 들 가운데서 섬기게 했더니 천하의 선비들 중에 따르는 자가 많았다 90. 요임금은 천하를 들어 순에게로 옮겨주려 하셨다 90. 그러나 그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였다고 해서 마치 궁한 사람이 돌아갈 데가 없는 것과 같이 하셨다 90. 천하의 선비들이 기뻐서 따라오는 것은 사람이 원하는 바이나 이것으로서 그의 근심을 풀 수는 없었으며 90. 여색을 좋아하는 것은 사람의 원하는 바이나 요의 두 딸로서 아내를 삼았어도 근심을 풀 수가 없었다 90. 부는 사람이 원하는 바이나 부가 천하를 차지하였어도 근심을 풀 수 없었으며 귀는 사람이 원하는 바이나 귀가 천자의 지위에 올랐어도 근심을 풀 수가 없었다 91. 사람들이 기뻐서 따라오는 것이나 여색을 좋아하는 것이나 부나 귀가 다 그의 근심을 풀어줄 수 없었으며 오직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만이 근심을 풀 수 있었다 91. 사람이 어렸을 때는 부모를 사모하다가 색을 좋아할 줄 알게 되면 어여쁜 여자를 생각하게 되고 처자가 생기면 처자를 사랑한다 91. 벼슬을 나게 되면 임금을 사모하게 되고 임금의 신임을 얻지 못할수록 그 일에 열중하게 된다 91. 큰 효자라야 죽을 때까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다 91. 나이 50에 부모를 사모하는 것을 나는 위대한 순임금에게서 처음으로 보았다 91. 순임금은 어진 정치를 베풀어 천하를 태평하게 만들고 고대의 문화를 발전시켜 이상적인 시대를 건설한 위대한 군주이다 91. 뿐만 아니라 큰 효도로서 이름이 높아 중국의 오천년 역사를 통하여 24효의 첫머리가 된다 91. 순의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계모 밑에서 자라났다 91. 순의 아버지 고수는 완악하고 계모는 성질이 모질며 이복 동생인 상은 폐악하였다 91. 순이 아무리 효성을 다하여 부모를 섬기려 해도 부모들은 순을 미워하고 언제나 죽이려 들었다 91. 순이 역산에서 밭을 갈 때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하늘을 부르며 소리쳐 울었다는 것이 시경의 웃어 대우 모편에 나와 있다 91. 요인금은 순에게 어진 덕이 있음을 듣고 두 딸 아황과 여영을 시집보냈으며 우양과 많은 일꾼 그리고 창름을 갖추어 아호바드를 시켜 순을 섬기게 하였다 91. 그랬더니 순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 들판은 3년이면 한 도읍을 이루었고 순을 도근이라 부르게 되었다 92. 그러나 그런 것들이 순을 기쁘게 할 수는 없었다 93. 오직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만이 순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 93. 만장이 여쭈었다 94. 시경에 아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나 반드시 부모님께 고해야 하네 라고 하였습니다 95. 이 말을 믿는다면 순과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95. 그런데 순께서 고하지 않고 아내를 맞이한 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95.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96. 고하게 되면 아내를 맞이할 수 없는 것이다 97. 남녀가 결혼하여 한 집에 사는 것은 사람의 대륜이다 97. 만약 고하면 사람의 대륜을 패하여 부모와 대립하게 되는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고하지 않은 것이다 97. 만장이 여쭈었다 97. 순께서 고하지 않고 장가든 것은 이제 들어서 알겠습니다 98. 욕해서 딸을 순에게 시집 보내시면서 순의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지 98. 욕해서도 알리게 되면 시집 보내지 못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99. 순의 부모는 순을 시켜서 곡식 창고를 고치게 하고는 순이 지붕으로 올라가자 사다리를 치워버린 뒤 창고에 불을 질렀습니다 99. 우물을 파고는 나오려는 것을 위로부터 묻어버렸습니다 99. 그리고 상이 계획을 세워서 도군을 묻어버린 것은 다 나의 공이다 99. 우왕과 창고는 부모에게 주고 방패와 무기와 검은고와 활은 내가 차지하며 두 형수는 나의 잠자리를 보살피게 하리라 99. 하고 순의 집으로 가보니 뜻밖에도 순은 평상 위에서 검은고를 뜯고 있었습니다 99. 상은 형님 생각이 간절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며 부끄러워하는 빚이 있었더랍니다 99. 그런데 순은 너는 나의 백간을 다스려다오 하셨다니 순께서는 상이 자기를 죽이려던 것을 몰랐던 것입니까 99. 왜 몰랐겠는가 상이 근심하면 자기도 근심하고 상이 기뻐하면 자기도 기뻐하셨던 것이다 99. 그렇다면 순께서는 거짓으로 기뻐하신 것입니까 99. 아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산 물고기를 정자산에게 보내왔는데 자산이 연못지기를 시켜서 연못에 기르도록 하였다 99. 그런데 연못지기는 물고기를 삶아서 먹고는 복명하기를 처음 놓아주었을 때는 어릿어릿하더니 99. 조금 뒤 힘차게 꼬리를 치며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라고 하였다 99. 자산은 기뻐서 말을 했다 제자리를 찾아갔구나 제자리를 찾아갔어 99. 연못지기가 물러나와서 사람들에게 누가 자산이 지혜롭다고 말하였는가 99. 내가 벌써 삶아서 먹었는데 제자리를 찾아갔구나 제자리를 찾아갔어 하고 말을 하다니 라고 하였다 99. 그러므로 군자는 도리에 맞는 말로서 속일 수는 있어도 도리에 맞지 않는 말로서는 속일 수가 없는 것이다 99. 상대방이 형을 사랑하는 도리로서 대해왔기 때문에 참말로 믿고서 기뻐하신 것이다 99. 어찌 거짓이 있었겠는가 99. 3. 만장이 여쭈었다 99. 상은 매일같이 순을 죽이는 것을 일삼았는데도 순이 천자가 된 뒤에 단지 내쫓기만 하였다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99.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99. 실제로는 그를 봉한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를 내쫓은 것이라고 말한다 99. 만장이 여쭈었다 99. 순께서는 공공을 유주로 귀양 보내시고 환두를 숭산으로 내쫓았으며 삼묘나라의 임금을 사미에서 죽이시고 곤을 우산에서 사형시키셨습니다 99. 이 네 사람의 죄를 밝힘으로써 천하가 다 복종하게 된 것은 불인한 자를 처벌하신 때문입니다 99. 상은 지극히 불인한 자인데도 유비 땅에 봉하셨으니 유비의 백성들은 무슨 죄입니까 99. 어진 사람은 진실로 이와 같습니까 99. 다른 사람은 벌을 주고 동생은 봉하는 것입니까 99. 어진 사람은 동생에 대해서는 노여움을 마음속에 두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고 오직 친하며 사랑할 뿐이다 99. 친하기 때문에 귀히 되기를 바라며 사랑하기 때문에 부유해지기를 원한다 99. 유비에 봉한 것은 부유하고 귀하게 하려는 것이다 99. 자신은 천자가 되었으면서 동생은 필부로 나든다면 친하고 사랑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는가 99. 감히 묻자옵니다 99. 어떤 사람은 그를 내쫓은 것이라고 하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99. 상은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천자께서 관리를 시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그 세금을 받아들이게 하였던 것이다 99. 그러므로 내쫓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99. 어떻게 그 지방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있었겠는가 99. 비록 그렇더라도 항상 보고 싶어 하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찾아오게 하였던 것이다 99. 조공들이 기일이 되지 않았는데도 정사를 가지고 유비의 임금을 만나보았다고 한 것은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99. 푸리 99. 어진 사람은 동생이 자기를 죽이려 했다 하여 노여움을 마음속에 넣어두거나 원한을 품지 않는다 99. 오직 친하고 사랑할 뿐이다 99. 공공 등 네 사람은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국가에 대하여 반역적인 행동을 했거나 맡은 바 직무를 그르쳐서 백성들에게 해를 끼친 자들이다 99. 공적인 일에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99. 당연히 처벌해야만 한다 99. 그러나 상은 개인적으로 순을 괴롭혔을 뿐이다 99. 순은 공사를 분명하게 구별하였으며 동생에 대한 우회 지정을 잃지 않았다 99. 형은 천자의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동생은 한낱 필부에 지나지 않는다면 어찌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겠는가 99. 그것이 어찌 친애하는 도리이겠는가 99. 순이 상을 유비의 임금으로 봉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99. 그러나 순은 상이 유비의 백성을 괴롭힐 것이 두려워서 따로 사람을 보내 그 지방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세금을 받아들이려 했다 99. 그리고 언제나 상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 우회의 정을 폈다 99. 4. 함구몽이 여쭈었다 99. 전해오는 말에 덕이 높은 사람은 임금이 신하로 삼지 못하며 아버지도 아들로 대하지 못한다 99. 순임금이 남면하여 서시니 요임금도 제후를 거느리고 북면하여 조회를 하였으며 고수도 또한 북면하여 조회를 하였다 99. 순이 고수를 보시자 얼굴 위에 불안스러운 기색이 있으셨다 99. 공자께서도 그때는 온천하가 위태로웠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이 정말입니까? 99.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99. 아니다. 그것은 군자의 말이 아니다. 제 나라 동쪽의 야인들이 하는 말이다 99. 요임금께서 늙으셨기 때문에 순임금께서 섭정을 하신 것이다 99. 요전에도 순이 섭정한 지 28년에 방훈께서 세상을 떠나시니 백성들은 부모를 잃은 것처럼 슬퍼하였으며 3년 동안 온천하의 음악소리가 끊어졌었다 라고 하였다 99. 그리고 공자께서 하늘에는 두 해가 없고 백성에게는 두 임금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99. 순이 이미 천자가 되었는데 또 그가 천하의 제후들을 거느리고 요임금의 3년상을 치른다면 그것은 두 천자가 있는 것이다 99. 순께서 요를 신하로 삼지 못하였던 것은 이제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시의 온 하늘 밑에 왕의 땅이 아닌 곳이 없고 이 땅의 끝다은 데까지 사는 온 백성 중에 왕의 신하 아닌 이가 없네 라고 하였습니다 99. 감히 묻자옵니다. 순께서 이미 천자가 되셨는데 고수가 신하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99. 그 신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왕의 일에 부역하느라고 부모를 복량할 수 없는 자가 한탄하여 하는 시다 99. 이것은 어느 것도 왕의 일이 아닌 것이 없는데 나 혼자만이 힘들여 수고한다. 이것이 이 시의 뜻인 것이다 99. 그렇기 때문에 시를 말하는 자는 문자에 구애되어 말의 뜻을 그르쳐서는 안 되며 말에 구애되어 시를 지은 사람의 감정을 그르쳐서도 안 된다 99. 뜻을 미루어서 시를 지은 사람의 감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만 시의 진실을 얻은 것이 된다 99. 만일 말만 가지고 한다면 운 한편에 주나라의 남은 백성 중에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네 라고 하였으니 이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주나라 백성들은 다 죽어서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 된다 99. 효자에 지극한 것은 어버이를 높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으며 어버이를 높이는 것에 지극한 것은 천하를 가지고 복량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99. 천자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높은 것에 지극한 것이요 천하를 가지고 복량하시니 복량하는 것에 지극한 것이다 99. 시경에 길이 효도하리라. 효는 만세의 대법이니라. 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99. 한편 시경에 이르기를 순께서 이를 공경하여 고수를 만나셨는데 극히 삼가고 두려워하시니 고수도 또한 진심으로 믿고 따랐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대하지 못한 것이다 99. 오 만장이 여쭈었다. 요인금은 천하를 순임금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까 99.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천자라고 하여 천하를 다른 사람에게 마음대로 줄 수는 없는 것이다 99. 그렇다면 순임금께서 천하를 가지시게 된 것은 누가 준 것입니까 99. 하늘이 주신 것이다. 하늘이 주신다는 것은 말로서 천명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99. 아니다. 하늘은 말이 없으시다. 오직 행동과 사실로서 보여주실 따름이다 99. 행동과 사실로서 보여준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99. 천자는 사람을 하늘에 천거할 수 있을지언정 하늘로 하여금 천하를 주게 할 수는 없다 99. 제후는 사람을 천자께 천거할 수 있을지언정 천자로 하여금 제후로 봉하게 할 수는 없다 99. 대부가 사람을 제후에게 천거할 수 있을지언정 제후로 하여금 대부의 지위를 주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99. 옛날의 요가 순을 하늘께 천거하여 하늘이 받아들이고 백성들 앞에 내놓았더니 백성들이 받아들였던 것이다 99.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말없이 행동과 사실로서 보여줄 따름이라고 하는 것이다 99. 감히 묻자옵니다. 하늘께 천거하여 하늘이 받아들이시고 백성들 앞에 내놓아서 백성들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99. 그를 시켜서 제사를 맡아보게 하였더니 모든 신이 받으시니 그것은 하늘이 그를 받아들인 것이며 그를 시켜서 나랏일을 맡아보게 하였더니 나라를 잘 다스려서 백성이 따르게 되니 그것은 백성이 받아들인 것이다 99. 하늘이 주시고 사람이 준 것이니 천자라고 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마음대로 천하를 줄 수가 없다는 것이다 99. 순께서 섭정을 하여 28년 동안 요를 도우셨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의 뜻인 것이다 99. 욕해서 세상을 떠나시자 3년상을 지내시고 요의 아들을 피해 남하의 남쪽으로 옮겨가셨다 99. 그랬더니 천하의 제후로서 천자께 조회하려는 자는 다 요의 아들에게로 가지 않고 순에게로 갔으며 99. 송사를 하려는 자도 요의 아들에게로 가지 않고 순에게로 갔고 덕을 참미하는 자 또한 요의 아들을 참미하지 않고 순을 참미하였다 99.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주신 것이라 하는 것이다 99. 그런 뒤에야 중국으로 들어가시어 천자의 위에 오르신 것이다 99. 만일 요의 궁전에 살면서 요의 아들을 핍박하였다면 그것은 찬탈이지 하늘이 주신 것은 아니다 99. 태서의 하늘이 보는 것은 우리 백성들이 보는 것을 따르며 하늘이 듣는 것은 우리 백성들이 듣는 것을 따른다 라고 한 것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99. 프리 99. 중국에 있어서 혁명이란 선양과 방벌의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99. 선양이란 임금의 지위를 아들에게 전하여 주지 않고 덕에 있는 사람을 가려서 왕위를 사양하는 것이다 99. 방벌이란 무력에 의하여 왕위를 뺏는 것을 말한다 99. 선양의 방법이야말로 진정한 천명사상인 동시에 민본주의이다 99. 선양을 한 대표적 군주로는 요임금과 순임금을 들 수가 있다 99. 요는 그의 아들 덕주가 덕이 없어 백성을 다스릴 자격이 없었으므로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며 가장 인덕이 있는 순을 가려 왕위를 전했으며 99. 순도 그의 아들 상균이 덕이 없었기 때문에 우왕에게 천자의 지위를 선양하였던 것이다 99. 요와 순 두 임금은 천명을 순종하고 백성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상적인 군주로 추앙되고 있다 99. 공작개선은 요순을 굳구 찬양하여 후세의 군주들에게 본받을 것을 강조했으며 맹자도 많은 부분에서 요순의 인턱과 사업을 누누이 설명하여 만세의 수은을 하였다 99. 순이 28년 동안 섭정을 하여 요를 도왔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다 99. 이것은 곧 하늘의 뜻인 것이다 99. 요가 세상을 떠난 뒤 순은 요의 아들을 피하여 남하의 남쪽으로 옮겨갔다 99. 그러나 천자께 조회하려는 제후들은 요의 아들 단주에게로 가지 않고 순에게로 갔으며 송사를 하려는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순을 찾았다 99. 또 백성들은 순의 덕을 추앙하고 찬미하였다 99. 이것은 곧 백성의 뜻인 동시에 하늘의 표시인 것이다 99. 순은 할 수 없이 중원으로 되돌아가서 천자의 위에 올랐다 99. 천명이요 민의를 거역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99. 천시는 민시를 따르며 천청은 민청을 따른다는 시경 태서편의 말은 99. 민중의 소리를 하늘의 소리로 보고 민중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보는 입장을 확고하게 표현한 것이다 99. 만장이 여쭈었다 99. 우왕에 이르러서 덕이 쇠하였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99. 천자의 지위를 어진이에게 전하지 않고 아들에게 전해주었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습니까 99.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99. 아니다. 그렇지 않다 99. 하늘이 어진이에게 주고자 하면 어진이에게 주고 하늘이 그 아들에게 주고자 하면 아들에게 주는 것이다 99. 옛날에 순임금께서는 우를 하늘에 청구하신 지 17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다 99. 3년상을 끝낸 뒤 우임금은 순의 아들을 피해 양성으로 옮기셨다 99. 그런데 천하의 백성들이 그를 따르기를 마치 요가 세상을 떠난 뒤 요의 아들을 따르지 않고 순을 따르던 것과 같이 하였다 99. 우는 익을 하늘에 청구하신 지 7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다 99. 3년상을 끝내고 익은 우의 아들을 피하여 기산의 북쪽으로 옮겼다 99. 그랬더니 천자께 조회하려는 제후나 송사를 하려는 백성들이 익에게로 가지 않고 개에게로 찾아가서 말하기를 우리 임금의 아드님이다 라고 말하였고 덕을 참미하는 자도 익을 참미하지 않고 개를 참미하며 말하기를 우리 임금의 아드님이다 라고 하였던 것이다 99. 요의 아들 단주가 어질지 못하였고 순의 아들 상균도 또한 어질지 못하였다 99. 순이 요를 우가 순을 보좌한 것은 그 세월이 길어서 백성들에게 혜택을 입힌 것이 또한 오래였다 99. 걔는 어질어서 능이 우의 도를 계승할 수가 있었으며 이기 우를 보좌한 것은 기간이 짧아서 백성들에게 혜택을 입힌 것 또한 오래지 않았다 99. 순과 우와 이기 그 임금을 보좌한 기간에 짧고 긴 것의 차이라든지 그 아들의 어질고 어질지 못한 것은 다 하늘의 뜻이요 사람임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99. 하려하지 않았어도 그와 같이 되는 것은 천이요 부르지 않았어도 자연적으로 닥쳐오는 것은 명이다 99. 필부로서 천하를 가지는 자는 덕이 반드시 순이나 우와 같아야 하고 또 천자를 천거해야만 되는 것이다 99. 그렇기 때문에 중리께서는 천하를 갖지 못하셨다 99. 대를 이어 천하를 차지하는 데 있어서 하늘의 버림을 받는 것은 반드시 거리나 주 같은 자이다 99. 그렇기 때문에 익과 이윤과 주공이 다 같이 천하를 갖지 못하였던 것이다 99. 이유는 탕을 보좌하여 천하의 왕이 되게 하였다 99. 탕이 세상을 떠나자 태정은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었으며 99. 외병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죽었고 중임은 4년 만에 죽었다 99. 태갑이 탕왕의 법도를 전복시켰으므로 이윤은 태갑을 3년 동안 동으로 추방하였다 99. 그 후 태갑은 잘못을 이우치고 스스로 원망하며 마음을 수양하였다 99. 동에서 3년 동안 인의를 행하며 이윤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다시 밖으로 돌아왔다 99. 주공께서 천하를 갖지 못하신 것은 이기 하나라에 있어서와 같고 이윤은 은나라에 있어서와 같은 것이다 9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당과 우는 선양을 하였으며 하와 은과 주가 왕위를 계승한 것은 그 의에 있어서 한 가지다 99. 라고 하셨다 99. 풀이 이와 같이 볼 때 요순의 선양이나 우의 계승은 민의와 천명을 따른 것이다 99. 선양이라고 하여 덕이 높고 계승이라 하여 덕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99. 그 의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99. 그래서 공자도 요순의 선양이나 하후 은 주의 계승이나 그 의에 있어서는 다를 것이 없다고 규정 지었다 99. 여기에 부연하여 맹자는 한 필부로서 천하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란 반드시 요순과 같은 덕이 있어야 하며 또 반드시 하늘이 천거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99. 공자가 천하를 갖지 못하였던 것은 요순의 덕은 있으나 그를 하늘에 청거해 줄 임금이 없었기 때문이다 99. 그리고 대대로 계승하여 천하를 차지하는 제도에 있어서 하늘이 패하게 되는 것은 반드시 걸주와 같은 포악한 자에 한한다는 것을 밝혔다 99. 이기나 이윤 주공이 요순과 같은 덕이 있으면서도 천하를 차지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데에 원인이 있다 99. 만장이 여쭈었다 99. 이윤이 요리하는 솜씨로서 탕왕을 가까이 하였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99.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99.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유는 유신의 들에서 밥갈며 요순의 도를 즐겨하였다 99. 그는 의가 아니고 도가 아니면 천하를 로그로 준다 하여도 돌아보지 않았으며 말 사천피를 메워놓고 준다 하여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99. 그는 의가 아니고 도가 아니면 털끝만한 물건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았으며 또 받지도 않았다 99. 탕께서 사람을 시켜 패백으로서 그를 초빙하였으나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하였다 99. 내가 어찌 탕왕의 패백에 팔려가겠는가? 들 가운데 살면서 요순의 도를 즐기는 것만 같겠는가? 99. 탕이 세 번 사람을 시켜 초빙을 하였더니 그때는 뜻을 고쳐서 말하였다 99. 내가 들 가운데 살면서 요순의 도를 즐기는 것이 이 임금을 요임금이나 순임금으로 만드는 것 같기야 하겠는가? 99. 이 백성들을 요순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 같기야 하겠는가? 99. 내 눈으로 몸소 보는 것 같기야 하겠는가? 99. 하늘이 이 백성을 내실 때 선지로 하여금 후지를 깨우치게 하시고 성각으로 하여금 후각을 깨우치게 하셨다 99. 나는 천민 가운데서 성각자인 것이다 99. 나는 이 도로서 이 백성을 깨우치련다 99. 내가 깨우치지 않으면 누가 깨우치랴? 99. 그는 천하의 백성들 가운데 한 지하비와 한 지혐이라도 요순의 혜택을 입지 못한 자가 있으면 99. 마치 자신이 그들을 구렁텅이 속으로 밀어넣은 것과 같이 생각하였다 99. 그 천하의 무거운 사명을 자인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99. 그 때문에 탕에게로 가서 탕을 설득시켜 한하라를 친 뒤 백성들을 구하였다 99. 나는 이때까지 자기를 굽히고서 다른 사람을 바로잡았다는 말은 못 들었다 99. 하물며 자기의 몸을 욕되게 하면서 천하를 바로잡는 것이랴 99. 성인의 행동은 똑같지 않다 99. 먼 곳에 응거하기도 하고 인근 가까이에서 벼슬하기도 하며 또 떠나가기도 하고 떠나가지 않기도 한다 99. 그러나 그 몸을 깨끗이 하는 데 귀결될 따름이다 99. 나는 요순의 길로서 탕왕에게 요구하였다는 것은 들었어도 요리 솜씨로서 탕에게 요구하였다는 말은 못 들었다 99. 이훈에 이르기를 천주의 공격은 목궁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나는 이미 박에서 그 일을 시작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99. 8. 만장이 여쭈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공자께서 위에 계실 때는 옹저의 집에 묵으시고 제 나라에 계실 때는 시인 척환의 집에서 묵으셨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까? 99.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99.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남의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다 99. 위나라에 계실 적에는 안수유의 집에 묵으셨다 99. 미자의 아내와 자로의 아내는 형제 사이였다 99. 미자가 자로에게 말하기를 공자께서 우리 집에 묵으시면 위나라의 경자리는 얻을 수 있을 것이요 라고 하였다 99. 자로가 공자께 이 말을 고하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천명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99. 공자께서는 예로서 나아가시고 위로서 물러나시며 벼슬을 얻고 못 얻는 것은 천명이라고 말씀하셨다 99. 옹조와 시인 척환의 집에서 묵으셨다면 그것은 의도 없고 천명도 없는 것이다 99. 공자께서는 노나라와 위나라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셨다 99. 그리고 송나라의 환사마가 길목을 지켰다가 죽이려고 한 일을 당하셔서 미복으로서 송나라를 지나가셨다 99. 이때 공자께서는 그와 같은 애군을 당하시면서도 진 후주의 신하인 사성정자의 집에 묵으셨다 99. 내가 듣기로는 가까운 신하를 살피는 것은 그 집에 묵고 있는 사람을 보고 99. 먼 신하를 살피는 것은 그가 묵고 있는 집주인을 보고 신하에 얻은 것을 가린다고 하였다 99. 만일 공자께서 옹조나 시인 척환의 집에 묵으셨다면 어떻게 공자가 될 수 있겠는가 99. 만장이 여쭈었다 99.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백리인은 가축을 기르는 집에다 다섯 장의 양의 가죽을 받고 수수로를 팔아서 소먹이는 자가 되었다가 기회를 틈타 진목공에게 벼슬을 요구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99.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99.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이다 99. 백리인은 우나라 사람이다 99. 진나라 사람들이 수국에서 난 구슬과 굴땅에서 난 말을 선사하여 우나라에서 길을 빌려 괵을 치려 하였다 99. 그때 궁지기는 이를 간하고 백리인은 간하지 않았다 99. 우공에게 간할 수 없음을 알고 진나라로 떠났을 때는 나이가 이미 70이었다 99. 그가 소를 먹임으로써 진목공에게 구하는 것이 비루한 줄을 몰랐다면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99. 간할 수 없음을 알고 간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를 지혜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99. 우공이 장차 망할 것을 알고 먼저 떠나갔으니 이를 지혜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99. 진나라에 등용되자 목공이 함께 일할 수 있음을 알고 그의 재상이 되었는데 이를 지혜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99. 진나라의 재상이 되어 그 임금을 천하에 나타내고 그 이름을 후세에까지 전하게 하였는데 99. 어질지 않고서야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었겠는가 99. 스스로 몸을 팔아서 임금의 공업을 성취시키는 일은 시골 구속에서 스스로 이름을 좋아하는 자도 하지 않는 일인데 현자가 일을 할 수 있겠는가 99. 풀이 99. 옛날의 성년들은 때를 만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어떤 비천한 일이라도 사양치를 않았다 99. 백리해가 남의 소몰입군이 되었다고 하여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다 99. 그러나 임금된 자가 먼저 공경하고 예를 다하지 않으면 만나볼 수가 없는 법인데 어찌 백리해가 자신을 욕되게 하면서까지 임금에게 벼슬을 구하겠는가 99. 장주는 백리해가 마음에 장록이 없었기 때문에 소를 길렀던 것이며 그 소몰입군의 천함도 있고 정치를 맡긴 것을 보면 목공이 백리해를 알아본 것이라고 말했다 99. 이윤이나 백리해는 다같이 현자로서 손색이 없는 인물들인데 당시의 사람들이 허무 맹랑한 말을 조작하여 현자를 비방하니 맹자도 이를 밝히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100. 백인은 바르지 않은 빛은 보지 않았고 바르지 않은 소리는 듣지 않았으며 자기에게 맞는 임금이 아니면 섬기지 않았고 자기에게 맞는 백성이 아니면 부리지 않았다 100. 세상이 다스려질 때는 나와서 벼슬하고 어지러워지면 물러섰다 100. 횡포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곳과 횡포한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는 차마 살지 못하였다 100. 도리를 알지 못하는 향리 사람들과 한자리에 있는 것을 마치 조종에서 입는 예복을 갖추고 진창 속에 앉아있는 것처럼 생각하였다 100. 주의 시대에는 북해 바닷가에 살면서 천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렸다 100. 그렇기 때문에 백의의 풍도를 들은 자는 탐욕의 사나이도 청렴해지고 나약한 사나이도 뜻을 세웠던 것이다 100. 이유는 누구를 섬기면 임금이 아니며 누구를 부르면 백성이 아니랴 하여 100. 천하가 잘 다스려질 때에도 나아가서 벼슬하고 어지러워져도 나아가서 벼슬하여 정치에 참여하였다 100. 하늘이 이 백성을 내실 때 선지로 하여금 후지를 깨우치고 성각으로 하여금 후각을 깨우치게 하였다 100. 나는 천민의 성각자이다. 나는 인위의 도로 이 백성을 깨우치겠다 100. 이유는 천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한 지하비와 한 지엄이라도 요순의 혜택을 입지 못한 자가 있으면 100. 마치 자기가 구렁텅이 속으로 밀어넣은 것과 같이 생각하였으니 100. 천하의 중대한 책임을 자신의 임무로 하였던 것이다 100. 유화해는 보잘것없는 비열한 임금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낮은 벼슬도 사양하지 않았다 100. 어진 재능을 숨기지 않고 반드시 그 도로서 하며 도가 행해지지 않고 몸이 버림을 받아도 원망치 않으며 공공한 처지에 놓여져도 근심하지 않았다 100. 도리를 모르는 향리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극히 자연스럽게 굴며 차마 떠나가지 못하였다 100. 너는 노고 나는 나다 비록 나의 곁에서 몸을 벌거벗은 듯 내가 어찌 나를 더럽힐 수 있으랴 하였던 것이다 100. 그렇기 때문에 유화해의 풍도를 들은 자는 도량이 좁은 사나이도 도량이 넓어지고 박한 사나이도 후해지는 것이다 100. 공자께서 제나라를 떠나실 때는 미처 밥도 지을 틈이 없어서 시순사를 건져가지고 갈 정도로 급하게 가셨는데 100. 노나라를 떠나실 때는 나의 가는 것이 더디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은 부모의 나라를 떠나가는 도리인 것이다 100. 빨리 떠나야 할 때는 빨리 떠나고 더디 가야 할 때는 더디 가며 머물러 있어야 할 때는 머물러 있고 벼슬을 할 때는 벼슬을 하는 것이 공자이시다 100.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100. 백인은 성인 가운데서 맑은 자이며 이유는 성인 가운데서 책임을 지는 자이고 유화해는 성인 가운데서 화한 자이며 공자는 성인 가운데서 시위에 맞는 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새 성인의 뛰어난 점을 한데 모으시어 집대성을 하셨다고 말할 수가 있다 100. 집대성이라는 것을 음악에 비유한다면 마치 여러 악기의 소리가 모여서 교양학을 이루는 것과 같은 것이다 100. 종소리를 내고 옥경을 울린다 100. 종소리는 중음의 합주를 인도 개시하는 것이며 옥경을 울리는 것은 중음의 합주를 완결시키는 것이다 100. 중음의 합주를 인도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오 중음의 합주를 완결시키는 것은 성자의 일이다 100. 지혜로 비유한다면 마음의 영명하고도 교묘한 것이며 성으로 비유한다면 몸안의 힘과 같은 것이다 100. 백보 밖에서 활 쏘는 것과 같으니 그 이르는 것은 힘이지만 관역을 마치는 것은 힘이 아니라 마음의 교이다 100. 복궁기가 물었다 100. 주나라에서의 장록의 서열은 어떠하였습니까 100.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100. 그 자세한 것은 듣지 못하였다 100. 제후들이 자기에게 해가 있을 것을 싫어하여 그 장록을 기재한 문적을 태워버린 것이다 100. 그러나 나는 일찍이 그 대략을 들은 일이 있다 100. 천하에는 천자가 한 지위, 공이 한 지위, 후가 한 지위, 백이 한 지위, 자와 남이 한 지위, 이렇게 해서 다섯 등급이다 100. 나라에 있어서는 임금이 한 지위, 경이 한 지위, 대부가 한 지위, 상사가 한 지위, 중사가 한 지위, 하사가 한 지위, 이렇게 해서 무릇 여섯 등급이다 천자의 제도는 영지가 사방 천리이며 공, 후는 사방 백리, 백은 칠십리, 자 남은 오십리로서 물은 네 등급이 있었다 50리가 못되는 작은 나라들은 직접 천자께 조공을 바치지 않고 부근에 있는 제후에게 부속시켰으니 이를 부용이라고 하였다 50. 녹봉에 있어서는 천자의 경은 봉토를 받는 것이 후에 준하고 대부는 백에 준하며 원사는 자남에 준하였다 50. 큰 나라는 사방 백리니 임금은 경의 녹봉의 열 배, 경은 대부의 네 배, 대부는 상사의 두 배, 상사는 중사의 두 배, 중사는 하사의 두 배며 하사는 서민 중에서 벼슬하는 자와 녹봉이 같으니 그 녹봉은 농사짓는 것을 대신하기에 충분하였다 다음 가는 나라는 지방이 칠십리이니 임금은 경의 녹의 열 배, 경은 대부의 세 배, 대부는 상사의 두 배, 상사는 중사의 두 배, 중사는 하사의 두 배, 하사는 서민 중에 벼슬하는 자와 같았으니 그 녹봉은 농사짓는 것을 대신하기에 충분하였다 작은 나라는 지방이 오십리니 임금은 경의 녹의 열 배, 경은 대부의 두 배, 대부는 상사의 두 배, 상사는 중사의 두 배, 중사는 하사의 두 배, 하사는 서민 중에서 벼슬하는 자와 같았으니 그 녹봉은 농사짓는 것을 대신하기에 충분하였다 농부의 소득은 한 농부가 백묘의 땅을 분배받는데 백묘의 땅을 농사지어 상농부는 아홉 식구를 먹이고 상차의 농부는 여덟 식구를, 중농부는 일곱 식구를, 중차의 농부는 여섯 식구를, 하농부는 다섯 식구를 먹일 수 있었다 서민의 관직에 있는 자는 그 녹봉을 이와 같은 농부의 소득의 차이를 표준으로 하여 차등을 두었던 것이다 3. 만장이 여쭈었다 감히 벗을 사귀는 길을 묻자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나이 많은 것을 믿지 않으며 몸이 귀한 것을 믿지 않으며 형제가 많은 것을 믿지 않고 버태야만 한다 벗을 한다는 것은 그 덕을 벗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맹헌자는 백승의 집안이다 그에게는 다섯 사람의 벗이 있었는데 악정구와 묵중 그리고 다른 세 사람의 이름은 잊어버렸다 헌자가 이 다섯 사람과 벗을 하게 된 것은 그가 자기 집안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 다섯 사람도 헌자의 집안을 마음에 두었다면 헌자와 더불어 벗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백승의 집안만이 그러했던 것도 아니다 작은 나라의 임금 가운데도 또한 그와 같은 예가 있었다 비나라의 해공이 말하였다 나는 자살을 스승으로 존경한다 암바는 벗으로 사귄다 왕순이나 장식은 나를 섬기는 자다 라고 하였다 작은 나라의 임금만이 그러했던 것도 아니다 비록 큰 나라의 임금이라 할지라도 또한 그와 같은 예가 있다 진평공은 해당이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가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먹으라고 하면 먹어서 비록 거친 밥과 나물국일지라도 배불리 먹지 않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그와 같이 하는 데에 그쳤을 따릅니다 하늘이 준 지위를 함께 나누어 갖지 않았으며 하늘이 준 직분을 함께 나누어 다스리지 않았고 하늘이 준 녹을 함께 나누어 먹지 않았다 선비가 현자를 존경하는 것이지 왕이 현자를 존경하는 것은 아니다 순이 요인금을 올라가 배웠더니 요인금은 순을 부궁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서 찾아 만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순을 향연하시기도 하셨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손님도 되시고 주인도 되셨으니 이것은 천자로서 필부를 벗하는 것이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귀기라고 하며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존연이라고 하는데 그 의인은 같은 것이다 프리 맹자는 벗을 사귀는 길을 그 덕을 벗하는 것으로서 정의하였다 결국 상대방의 내적인 수양이 첫째 조건이 되는 셈이다 나이 많은 것을 자랑해도 안 되며 몸이 귀한 것을 자랑해도 안 되고 형제들 가운데 권력이 있음을 내세우려 해도 안 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교제는 당시에 엄격한 신분관계로 인해 큰 장애가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맹자는 그와 같은 신분관계를 초월했던 사람들의 순결무구한 벗의 길을 열거하여 설명하였다 벗의 길이란 이처럼 신분을 초월한 평등한 교제가 아니면 안 된다 귀한 사람을 귀히 여긴다는 것은 처음부터 사회적 계급 질서를 따르는 당연한 태도이다 반면에 귀한 사람이 그 귀한 신분을 잊고 어진일을 공경하는 것도 또한 덕의 질서를 따르는 당연한 태도이다 사회적인 세속 질서 외에 내면적인 덕의 질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이상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지는 명약화나 한 일이다 때문에 귀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이나 몸이 귀한 사람이 신분을 초월하여 어진일을 존경하는 것은 그 의의에 있어서 일치하는 것이다 맹자는 벗을 사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덕성을 존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벗을 사귀는 유일한 표준으로 덕성을 규정짓고 있는 것이다 4. 만장이 맹자께 여쭈었다 감히 묻자옵니다 예물을 보내와서 사귀기를 청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공경하는 뜻을 표하는 것이다 이를 물리쳐서 받지 않는 것을 불공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존자가 주는 것을 받을 때 그것이 옳게 얻은 것인지 옳지 않게 얻은 것인지 생각해 본 뒤에 받는데 이를 불공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물리치지 않는 것이다 직접 말로써 물리치지 말고 마음으로써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로부터 무리하게 거둬들인 불의의 물건이라 생각하고 다른 말로써 물리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귀는 것을 도로써 하고 그 접촉함을 예로써 하면 공작개소도 받으셨던 것이다 이제 나라 문밖에서 길 가는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뺏는 자가 있는데 그가 만일 도로써 사귀어오고 예로써 폐백을 가져온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강탈해온 물건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안 된다 강고에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아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모든 백성들이 죽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임금의 교명을 기다릴 것도 없이 곧 죽여야 마땅하다 은나라는 하나라로부터 이와 같은 법을 이어받았으며 주나라는 은나라로부터 이어받았는데 거기에 대하여 이론이 없었던 것이다 지금은 더욱 그 정당성이 강조되고 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자가 주는 것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오늘날의 제후들은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강탈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진실로 그들이 예의만 잘 갖추어 대한다면 군자도 그들의 예물을 받는다고 하시니 감히 묻자옵니다 그건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자네는 이제 왕자가 나온다면 오늘날의 제후들을 모조리 죽일 것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들을 훈계한 뒤에 고쳐지지 않으면 죽일 것으로 생각하는가? 자기의 소유가 아닌데 취하는 자를 도둑이라 하는 것은 그것을 확대하여 너무나 극단적인 의미에까지 이른 것이다 공자께서 노나라에서 벼슬하실 때 노나라 사람들이 사냥내기를 하면 공자께서도 사냥내기를 하셨다 사냥내기를 하는 것도 옳거늘 하물며 제후가 주는 예물을 받는 것쯤이랴 그렇다면 공자께서 벼슬하신 것은 도를 행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도를 행하시려는 것이었다 도를 행하시려는 것이었다면 어떻게 사냥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공자께서는 먼저 장부에다 제기를 정리해서 일정한 숫자를 마련하여 놓고 사방에서 얻은 변칙적인 물건은 장부에 기록하지 않으셨느니라 왜 떠나시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것으로서 도를 행하는 첫걸음을 삼으신 것이다 그 첫걸음이 넉넉히 행해질 수가 있는데도 행해지지 않은 뒤에 떠나가셨다 그 때문에 한 나라에서 3년을 채워서 머무르신 일이 없으셨다 공자께서는 도를 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벼슬하신 적이 있으며 임금이 대접하는 것에 예의가 있어서 벼슬하신 적이 있고 임금에게 현자를 기르는 성의가 있어서 벼슬하신 적이 있다 개환자에게는 도를 행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벼슬을 한 것이고 위형공에게는 대접하는 것에 예의가 있었기 때문에 벼슬한 것이며 위효공에게는 현자를 기르는 성의가 있었기 때문에 벼슬하신 것이다 풀이 당시에 많은 제후들이 맹자에게 예물을 보내서 사기기를 요구해왔으며 맹자는 그 보내온 예물을 주저없이 받아들였다 만장은 이에 대해서 의문과 불만이 대단했던 모양이다 교제를 청할 때 거기에 물질이 게재된다는 것이 마땅치 않았으며 출처에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맹자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만장은 맹자에게 물었고 이에 대하여 맹자는 해명을 하였다 사기기를 구하는 데 있어서 예물을 보내오는 것이 상대방이 이쪽을 공경하는 뜻에서이며 이쪽에서 예물을 주저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또한 상대방을 공경하는 것이다 높은 어른이나 존귀한 자가 주는 것을 받기를 주저한다든지 물리치는 것은 당시 본군사회에 있어서 불공으로 지탄을 받았다 만장은 그와 같은 맹자의 답변에 대하여 납득이 가지 않았다 그 보내온 예물이 백성을 착취한 옳지 못한 물건이라면 다른 무슨 구시를 붙여서라도 이를 물리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맹자는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방법으로서 사기해 오고 예로서 대하여 온다면 이것은 받아야 옳다는 것을 공자의 고사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였다 만장은 당시의 제후들이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는 강도와 동일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강도를 내세우고 다음에는 정당치 않은 방법으로 무리하게 백성을 수탈하는 제후들의 행동을 강도에 비유하면서 그들의 의롭지 않은 물건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따져물었다 맹자는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는 강도와 무리하게 백성을 착취하는 제후의 수탈 행위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제후들을 선도해서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맹자는 예로서 자기를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만나볼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다 공자가 노나라에서 펴스라고 있을 때 노나라 사람들 사이에는 사냥내기를 하는 풍속이 있었는데 공자도 따라서 사냥내기를 하였다 그 사냥내기가 정당에서가 아니라 그와 같은 기회를 빌려서 그들을 선도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뜻과 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나라를 떠났던 것이다 공자가 취했던 행동은 언제나 타당성을 지니고 있으니 벼슬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이다 본문은 제후와 현자 사이에 교제하는 도리를 밝힌 것이다 만장이 제후들을 강도에 비유한 것으로 보아 당시의 제후들이 얼마나 가렴주구를 일삼았던가를 알 수 있다 5.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선비가 벼슬하는 것은 가난을 면하려는 것이 아니나 때에 따라서는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수도 있다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몸을 기르기 위해서가 아니나 때에 따라서는 몸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수도 있다 가난을 면하기 위한 것이라면 높은 지위를 사양하고 낮은 벼슬 자리에 있어야 하며 많은 녹을 사양하고 낮은 벼슬 자리에 있으며 많은 녹을 사양하고 적은 녹을 취하는 것이라면 어떤 자리가 마땅한 것인가 성문직이나 야경꾼이 가장 마땅하다 공작해서 곡식 창고를 맞는 위리가 되신 일이 있었다 그때는 회계를 맞추면 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일찍이 가축을 관리하는 승전이 되셨는데 그때는 소나 양을 살찌우고 잘 자라게 할 뿐이라고 말씀하셨다 벼슬이 낮은 사람이 높은 자리의 일을 말하는 것은 죄이며 조종에 서 있으면서 도가 행해지지 않는 것은 수치이다 6. 만장이 여쭈었다 선비가 제후에게 의탁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감히 의탁하지 못하는 것이다 제후가 나라를 잃은 뒤에 제후에게 의탁하는 것은 예의나 선비가 제후에게 의탁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임금이 곡식을 보내준다면 받아도 좋습니까? 받아도 좋다 그것을 받는 것은 무슨 뜻에서입니까? 임금은 딴 나라로부터 흘러들어온 백성을 구제해주기 마련이다 구제하여 주는 곡식은 받고 하사하여 주는 곡식은 받지 못하는 것은 무슨 뜻에서입니까? 감히 받지 못하는 것이다 감히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성문직이나 야경꾼도 다 일정한 직책이 있어서 임금으로부터 녹을 받아 먹는 것이지만 일정한 직책 없이 임금으로부터 하사를 받는 것은 불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임금이 보내주는 것은 받아도 좋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받고 있어도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목공은 자사께 자주 안부를 묻고 자주 익힌 고기를 보내왔는데 자사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 마지막에는 보내온 사람에게 손짓을 하여 그를 대문 밖으로 내보내고 북쪽을 향하여 머리를 조하려 두 번 절하고 보내온 고기를 받지 아니하면서 지금에 왔어야 임금이 이 급을 개나 말처럼 여긴다는 것을 알았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일이 있은 뒤로부터 아랫사람을 시켜 고기를 보내주는 일이 없었다 현자를 좋아하면서 등용하지는 못하고 또 그를 기르지도 못하니 그것을 현자를 좋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감히 묻자옵니다 임금이 군자를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만 기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 임금의 명령으로서 예물을 보내오게 되면 두 번 절하고 머리를 조하려서 받는다 그 뒤로부터는 곡식창고를 맡은 사람은 계속해서 곡식을 대고 푸축간 사람은 계속해서 고기를 대서 또다시 임금의 명령을 일컫지 않는다 자사께서 익은 고기를 보내오는 것이 다 임금의 명령을 일컫어서 자기로 하여금 번거롭게 여러 번 절하게 하려는 것인데 그것은 군자를 기르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요임금이 순에 대하여는 그의 아홉 아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고 두 딸을 시집 보내며 우양과 창름을 갖추어서 들 가운데서 기르셨다가 뒤에 높은 지위에 올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현자를 존경하는 왕공의 도리라고 말하는 것이다 7. 만장이 여쭈었다 선생님께서 제후를 만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뜻에서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도시에 사는 사람을 시정의 신자라고 부르며 농촌에 사는 사람을 초야의 신자라고 부르니 이는 다 서민을 말하는 것이다 서민은 패백을 들여서 신화가 되지 않고는 감히 제후를 만나보지 못하는 것이 예이다 만장이 여쭈었다 서민은 부역에 불리면 가서 일을 하는데 임금이 만나보고 싶어서 부르는데도 가서 만나지 않으니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가서 부역을 하는 것은 의이고 가서 만나는 것은 의가 아니다 그런데 임금이 만나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는가? 아는 것이 많고 현명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 많기 때문이라면 천자도 감히 스승을 불러보지 못하는 법인데 하물며 제후는 어떻겠는가? 그 현명한 것 때문이라면 나는 여태까지 현자를 보고 싶어 해서 불렀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목공이 자주 자사를 만나보고 옛날에 천승나라의 임금이 선비를 버타였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말을 하였더니 자사는 좋아하지 아니하며 옛날 사람이 하는 말에 섬긴다고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버스로 사귄다고 하십니까? 라고 대답하셨다 자사가 좋아하지 않은 것은 지위로 말하면 당신은 임금이고 나는 신하인데 신하인 내가 어찌 감히 임금인 당신과 더불어 버탈 수가 있으며 덕으로 말하면 당신은 나를 섬겨야 할 사람인데 어떻게 나와 더불어 버스를 할 수가 있단 말이오 하는 뜻이 아니겠는가? 천승나라의 임금이 그와 버시 되기를 원해도 그렇게 대할 수 없었는데 하물며 부를 수가 있단 말인가? 제 경공이 사냥을 나가서 우인을 정기로서 불렀는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죽이려 했다 공자께서는 우인을 칭찬하시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지사는 정도를 지키기 위해서 몸이 구름텅이 속으로 떨어질 것을 잊지 않으며 용자는 정의를 위해서 목을 바칠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공자께서는 그의 어떤 점을 취하신 것이겠는가? 정당한 예로서 부르는 것이 아니면 가지를 않는 것이다 감히 묻자 옵니다 우인을 부를 때는 무엇으로서 신호하는 것입니까? 피간으로서 한다 서민을 부를 때는 전기, 살을 부를 때는 기기, 대부를 부르는 데는 전기로서 신호를 하는 것이다 대부를 부르는 것으로서 우인을 불렀기 때문에 우인은 죽는 한이 있어도 감히 가지 못했던 것이다 선비를 부르는 것으로서 서민을 부른다면 서민이 어찌 감히 가겠는가? 더구나 어질지 않은 사람을 부르는 것으로서 어진이를 부르는 것이랴 어진이를 만나보고 싶어하면서 그 도로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방으로 들어오게 하고 싶어하면서 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무릇 의인은 길이고 예는 문이다 오직 군자만이 그 길을 가며 그 문을 출입하는 것이다 시경의 주나라의 길은 숫돌 같고 곱기는 화살 같네 군자의 밟는 바이며 소인의 보는 바일세 라는 구절이 있다 만장이 여쭈었다 공자께서는 임금이 부르시면 수레에 멍해하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게 가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자님께서 잘못한 것입니까? 공자님께서는 벼슬을 하시어 직책이 있었으며 임금님께서도 그 직책으로 부르신 것이다 8. 맹자께서 만장에게 말씀하셨다 한 고울의 착한 선비라야 한 고울의 착한 선비들과 벗할 수 있으며 한 나라의 착한 선비라야 한 나라의 착한 선비들과 벗할 수 있고 천하의 착한 선비라야 천하의 착한 선비들과 벗할 수 있는 것이다 천하의 착한 선비들과 벗하는 것으로도 만족스럽게 여겨지지 않으면 또 나아가서 옛사람을 논평하고 벗삼는다 그 시를 외우고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사람을 알지 못하면 되겠는가? 그 때문에 그 시대를 논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위로 올라가서 옛사람을 벗하는 것이다 9. 재선왕이 경에 대하여 물으셨다 10.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경에 대하여 물으시는 것입니까? 10. 경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11. 귀척의 경과 이성의 경이 있습니다 귀척의 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2. 임금에게 큰 허물이 있을 때는 간하고 그것을 되풀이하여도 듣지 않을 때는 임금의 지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12. 왕이 놀라 낯빛이 변하셨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왕께서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옵소서 왕께서 신에게 물으시니 신은 감히 바른대로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낯빛을 바르게 하신 뒤에 이성의 경에 대하여 물으셨다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임금에게 허물이 있으면 이를 간하고 대풀이하여도 듣지 않으면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풀이 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임금과 동성의 친척인 귀척지경이요 또 하나는 다른 성의 경인 이성지경이다 귀척지경은 임금에게 큰 허물이 있을 때 이를 간하고 몇 번씩 간해도 듣지 않으면 왕과 동성인 친척 가운데서 왕위를 바꿀 권리를 행사한다 이성지경이란 임금의 지위를 바꿀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 왕에게 허물이 있을 때는 이를 간하고 여러 번 간하여도 듣지 않을 때는 그 나라를 떠나는 것이다 고자편 천하가 혼란에 빠진 전국시대에는 인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성행되었던 것 같아 맹자의 성선설을 비롯해서 고자의 무선 무불선설 인성은 선하게도 만들 수가 있으며 불선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설 인성이 선한 사람도 있고 불선한 사람도 있다는 설 등 학설이 구구했다 이 편에서는 고자의 무선 무불선설과 맹자의 성선설의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맹자는 고자의 학설을 압도하고 인간을 선으로 유도하려는 뜻을 비추었다 어와 웅장의 선택 문제를 비유로 들어 정의의 도를 밝힘으로써 인간의 갈 길을 제시하였으며 오패는 사망의 죄인이오 오늘날의 제후는 오패의 죄인이라고 규정지어서 제후들의 불인한 정치와 약육강식하는 침략행위를 규탄하기도 하였다 고자장구상 1. 고자가 말하였다 사람의 본성은 삼보들과 같은 것이고 의는 나무그릇과 같은 것이다 사람의 본성으로서 인과 의를 만드는 것은 마치 삼보들로서 나무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삼보들의 본성에 순하여 나무그릇을 만들 수 있겠는가 그대의 생각하는 바는 삼보들의 본성을 헤쳐서 나무그릇을 만들려는 것이다 삼보들의 본성을 헤쳐서 나무그릇을 만들려는 것이라면 사람의 본성을 헤쳐서 인과 의를 만들 것인가 천하사람을 거느려서 인과 의의의 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반드시 그대의 말일 것이다 풀이 고자는 사람의 본성을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닌 도덕 이전의 자연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인의를 후천적인 자기 즉 사람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을 사람의 힘으로써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버드나무에다 비유하고 버드나무를 꺾어다가 만든 그릇에다 인의를 비유했다 고자의 이와 같은 논법에 대하여 인성을 도덕의 본체로 보고 있는 맹자는 단호히 반론을 폈다 고자의 논법대로라면 결코 버드나무의 굴곡성을 선용하여 버드나무 그릇을 만드는 게 아니라 버드나무 그릇을 만든다는 의도 아래 버드를 꺾어다가 만드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도 후천적인 인의에 의하여 인의로 개조되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논법은 온천하 사람들을 선동하여 인의를 해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고자와 맹자의 견해는 대조적이었다 맹자는 인의 도덕의 근거를 인간의 본성에 두려워하였다 그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곧 도덕의 본체임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을 견제하는 맹자의 의도 속에는 인성을 도덕적인 것으로 평가함으로써 사람의 마음 속에 강한 도덕관념을 불어넣어주고 선으로 이끌어서 인간을 정화시키려는 목적이 들어 있다 하겠다 2. 고자가 말했다 성은 단수와 같은 것이다 동쪽으로 터놓으면 동쪽을 향하여 흐르고 서쪽으로 터놓으면 서쪽을 향하여 흐른다 인성에 있어서 선과 불선의 분별 없는 것이 마치 물에 있어서의 동서의 분별 없는 것과 같아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물은 진실로 동서의 분별은 없다 그러나 상하의 분별이야 없겠는가 인성의 선한 것은 마치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람은 선하지 않은 이가 없고 물은 아래로 흘러내려가지 않는 것이 없다 이제 물을 쳐서 튀어오르게 하면 이마를 넘어가게 할 수 있으며 하류를 막아서 물을 역류케 하면 산에까지도 오르게 할 수 있으나 이것이 어찌 물의 본성이겠는가 이것은 그 새가 그와 같이 만든 것이다 사람을 불선하게 만드는 것도 그 경우가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3. 고자가 말하였다 모든 생물에게 지각운동이 있는 것을 성이라고 한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생물에게 지각운동이 있는 것을 성이라고 한다면 흰 것은 모두 일률적으로 희다고 일컫는 것과 같은 것인가 그렇다 그렇다면 흰깃의 흰 것이 흰눈의 흰 것과 같으며 흰눈의 흰 것이 흰옥의 흰 것과 같은가 그렇다 그렇다면 개의 성이 소의 성과 같으며 소의 성이 사람의 성과 같은가 4. 고자가 말하였다 식색은 성이다 이는 내부에 있는 것이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며 의는 외부에 있는 것이지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으로써 이는 내부에 있고 의는 외부에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 5. 저 사람이 어른이면 나는 그를 어른으로 대접한다 어른이라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마치 저것이 흰빗이라야 내가 희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흰빗은 인식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다 그러므로 외부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말이 흰 것을 희다고 여기는 것과 사람이 흰 것을 희다고 여기는 것은 다를 바 없다 모르기는 하겠다만 나이 먹은 말을 어른으로 여기는 것이야 나이 많은 사람을 어른으로 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겠는가 그리고 또 어른이 의인가 어른으로 받들어 공경하는 것이 의인가 내 동생은 그 물건을 사랑하고 진나라 사람의 동생은 그 물건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내심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초나라 사람의 어른도 어른으로 받들고 내 어른도 어른으로 받든다 이것은 어른이라는 것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부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진나라 사람이 구운 고기를 즐기는 것이 내가 구운 고기를 즐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물은 물건에는 사람이 같이 즐기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구운 고기를 즐긴다는 마음도 역시 외부에 있는 것인가 풀이 고자는 식과 색을 성으로 규정지었으며 애정이란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내재적인 것이고 나이 많은 사람을 어른으로 공경하는 것은 상대방이 어른이라는 외적인 것에서 오기 때문에 의의를 외제적인 것으로 설명하였다 성은 선천적이며 인의 예지에 사단이 들어 있어서 처음부터 선한 것임을 주장하는 맹자의 성선설과는 전혀 상반된 논리이다 맹자는 고자의 말에 대해서 나이 많은 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상대방이 연장자라는 외적인 사실 때문에 의의를 행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연장자를 공경한다는 내재적인 마음 때문에 존경하는 것인가 하고 반론을 폈다 고자는 이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며 친소에 따라서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이는 내재적인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 연장자를 공경하는 의의는 연장자를 공경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비롯되는 것이니만큼 연장자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외제적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맹자는 고자의 의의가 외제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불고기를 즐기는 데 있어서 불고기라는 외물이 중심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즐기는 마음이 중심이 되는 것인가를 반문하였다 맹자는 의도 공경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니만큼 인과 마찬가지로 내재적인 것임을 강조하였다 5. 맹계자가 공도자에게 물었다 무엇 때문에 의의를 내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인가 공도자가 말하였다 나의 공경하는 마음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마을 사람이 내 백형보다 한 살이 많다면 누구를 공경해야 하는가 형을 공경한다 자네다 술을 붓는다면 누구에게 먼저 부어야 하는가 마을 사람에게 먼저 부어야 한다 그렇다면 공경하는 바는 여기에 있고 연장자로 받드는 것은 저기에 있으니 의의는 참으로 외부에 있는 것이지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공도자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이 말을 맹자에게 고하자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숙부를 공경할 것인가 아우를 공경할 것인가를 묻는다면 그는 숙부를 공경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아우가 시위가 되었다면 누구를 공경하겠는가 묻는다면 그는 아우를 공경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대가 무엇 때문에 숙부를 공경하지 않는가 묻는다면 그는 아우가 시위에 있기 때문이다고 대답할 것이니 그대도 또한 마을 사람이 빈객의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여라 언제나 공경하는 것은 형에게 있고 임시로 공경하는 것은 마을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계자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숙부를 공경할 경우라면 숙부를 공경하고 아우를 공경할 경우라면 아우를 공경하는 것이니 의의는 찬말로 외부에 있는 것이지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공도자가 말하였다 겨울에는 더운 물을 마시고 여름에는 찬물을 마시는데 그렇다면 음식도 또한 외부에 있다고 말하겠는가 풀이 의률 외적인 것으로 보는 고자의 주장이 당시에 있어서 극히 유력했던 것 같다 시라는 것은 제사를 지낼 때 조상의 영혼이 의지할 수 있도록 신의에 모시는 소년을 말하는 것으로써 그 소년은 시위라는 명목 때문에 숙부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한때 존경의 눈길을 받게 되어 있다 온 고울에 유생이 모여 향약을 입고 술을 마시며 잔치하는 예절인 향음주례를 행하는 마을 사람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빈객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것이다 그 같은 일시적인 존경이나 평상시의 존경은 어느 것이나 다 나의 내적인 존경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은 틀림없다 공도자는 맹자의 이와 같은 설명을 계자에게 들려주었으나 계자는 여전히 납득하려 들지 않았다 숙부를 공경하든 아우를 공경하든 대상이 공경을 받을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공경을 하게 되는 것이니 역시 대상에 좌우되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여전히 의인은 외적임을 주장하는 날카로운 논조라 하겠다 그러나 공도자도 이번에는 지려들지 않았다 겨울에는 더운 물을 마시고 여름에는 찬물을 마신다 이것도 외적인 계절에 좌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마셔야 하겠기 때문에 마시는 음식의 욕구도 내적인 것이 아닌 외적인 것이란 말인가 6. 공도자가 여쭈었다 고자는 성은 착한 것도 없으며 착하지 않은 것도 없다고 말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성은 착하게 될 수도 있고 착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문왕과 무왕이 일어났을 때는 백성들이 선을 좋아했으며 유왕과 여왕이 일어났을 때는 백성들이 포악한 것을 좋아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성이 착한 사람도 있고 착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요를 임금으로 두면서도 상이 나왔고 고수를 아비로 두면서도 순이 나왔으며 주를 형의 아들로 두고 또 임금으로 두면서도 미자계와 왕자 비관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성은 착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 틀린 것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본성을 따라 움직이는 정은 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성선이다 무릇 불선을 하는 것은 재질의 죄가 아니다 측은한 마음은 사람마다 있고 수호의 마음도 사람마다 있다 공경하는 마음도 사람마다 있고 시비의 마음도 사람마다 있다 측은한 마음은 인이요 수호의 마음은 의이며 공경의 마음은 예이며 시비의 마음은 지인이 인의 예지는 밖으로부터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다만 생각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구하면 없고 놓으면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듯이 혹 악을 행하여 선과 차이가 심한 사람은 그 재질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에 하늘이 많은 백성을 내시니 사물이 있으면 반드시 법칙이 있네 백성들은 본성을 지녀서 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하네 라고 하였으며 공작께서도 이 시를 지은 이는 도를 아는 사람이다 진실로 사물이 있으면 반드시 법칙이 있는 법이다 백성들은 본성을 지녔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풀이 공도자는 맹자의 성선을 듣고 의문을 금치 못해서 이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다 인간의 본성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선도 불선도 없다는 설 성은 선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불선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설 선한 사람도 있으며 불선한 사람도 있다는 설 등으로 구구하다 그리고 또 이런 학설들은 다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맹자는 사람의 마음 속에 인의 예지에 사단이 들어 있으며 그것은 인간 고유의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시경의 구절을 인용하여 하늘이 사람을 내는 데는 물이 있으면 반드시 법칙이 따르게 마련이니 사람에게는 착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덕을 좋아하는 것임을 설명하였다 또 그와 같은 시경 구절에 대한 공자의 견해까지 곁들여 사람의 본성은 착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려 하였다 7.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풍년에는 젊은 사람들이 선을 많이 행하고 흉년에는 젊은 사람들이 포악한 행동을 많이 한다 이것은 하늘이 재질을 낸 것이 각각 다른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을 이끄는 것이 그와 같이 만든 것이다 보리를 심어서 묻어두고 그 땅도 같으며 심는 시기도 또한 같다고 한다면 부쩍 자라나서 성숙할 시기에 이르게 되면 다 잊게 될 것이다 수학이 많고 적어서 서로 같이 하는 것은 토질이 비혹하고 척박한 차이가 있을 뿐이며 비와 이슬이 적시는 것과 사람의 손길이 같이 하는 것 뿐이다 그러므로 같은 종류의 것은 다 서로 비슷한 것인데 어찌 홀로 사람에 있어서만 다를 게 있겠는가 성인도 또한 나와 동료인 것이다 용자는 발의 크기를 모르고 신을 삼아도 나는 삼태기처럼 크게 삼지는 않는다 라고 말하였으니 신이 서로 비슷한 것은 천하 사람들의 발이 같기 때문이다 미각에 대한 기호도 대체로 같다 여가는 일찍이 우리들 입에서 좋아하는 발을 알아낸 사람이다 만일 입이 맛에 있어서 사람마다 다른 것이 마치 개나 말이 우리의 동료가 아닌 것과 같다면 어떻게 천하 사람들의 기호가 다 같이 여가의 맛을 따르겠는가 맛에 있어서 천하 사람들이 다 같이 여가에게 기대하는 것은 천하 사람들의 입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이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소리에 있어서 천하 사람들이 사광에게 기대하는 것은 천하 사람들의 귀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이다 눈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자도의 이르러서는 천하 사람들이 그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는 자가 없다 자도의 아름다움을 모른다면 그것은 눈이 없는 자이다 그러므로 입이 맛에 있어서 다 같이 즐겨하는 것이 있고 귀가 소리에 있어서 다 같이 듣기 좋아하는 것이 있으며 눈이 빛에 있어서 다 같이 아름답게 보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 이르러서만 홀로 같이 하는 바가 있겠는가 마음이 서로 같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이며 의이다 성인은 우리들 마음에 같은 것을 먼저 채득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와 의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은 마치 고기가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해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풀이 맹자는 풍년의 젊은이들이 착한 행동을 하게 되고 흉년이 들면 포악해지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지 결코 본성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면서 보리를 심어 가꾸는 것을 예로 들었다 보리를 같은 땅에다 같은 시기에 심는다 그러나 성숙이 되어 수확을 하고 보면 어떤 데서는 많이 나고 어떤 데서는 적게 난다 이것이 보리 자체의 본성이겠는가 땅이 기름지고 토박한 차이라든지 비가 제때 내리고 안 내린 것이라든지 사람들이 힘써 가꾸고 안 가꾼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즉 환경의 지배를 받은 것이지 보리의 본성은 아니다 여가는 제 나라의 유명한 요리사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의 요리를 먹고 싶어했다 이것은 맛을 아는 데 있어서 사람의 입이 다 같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사광은 진나라의 악사로서 음률의 정통화였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사광이 연주하는 음악 소리를 듣고 싶어 했으니 이것은 귀의 감각이 다 같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자도는 옛날에 이름 높은 미인이었다 자도의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이것은 눈의 감각이 다 같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음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있겠는가 사람의 마음 속에는 자연적인 이와 의가 있으며 사람마다 그 이와 의 를 즐겨하는 것이 마치 고기가 입을 기쁘게 하는 것과 같다 이목구비의 동일한 감각을 예로 들어 인성의 동일성을 강조했으며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와 의가 있다는 것을 들어서 성선서를 뒷받침했다고 볼 수 있다 8. 맹작해서 말씀하셨다 우산의 나무들은 아름다웠다 그러나 대국의 교회에 있는 관계로 도끼로 그 나무들을 찍어내었으니 아름다울 수가 있겠는가 밤낮으로 자라나고 비와 이슬에 젖어서 싹이 돋기는 하지만 소와 양을 함부로 놓아먹이니 저렇게 벌고숭이가 된 것이다 사람들이 그 벌고숭이 산을 보고 일찍이 나무가 없었다고 말하니 그것이 어찌 산의 본성이겠는가 사람의 몸에 있는 것인들 어찌 인위의 마음이 없으리요 그 양심을 잃어버리는 것이 마치 도끼로 나무를 날마다 찍어내는 것과 같으니 아름다울 수가 있겠는가 밤낮으로 자라나고 청명한 가운데 양심이 사람에 가까워지기도 하나 낮에 저지르는 소행이 양심을 속박해서 기능을 잃게 한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면 밤에 평화롭고 맑은 기운이 보존되지 못하고 이러한 기운이 보존되지 못하면 금수와 다를 것이 없게 된다 사람이 금수와 같은 것을 보고 재질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니 이것이 어찌 사람의 성정이겠는가 그러므로 길러주는 힘을 얻으면 자라나지 않는 물건이 없고 길러주는 힘을 잃으면 소멸되지 않는 물건이 없다 공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잡으면 남아있고 놓으면 없어진다 드나드는 것이 때가 없어서 그 있는 곳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오직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 것이다 풀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인위의 양심이 들어 있다 그러나 끊임없이 외물의 유혹을 받아서 이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사물에 접촉을 하지 않는 밤사이에 양심이 되살아나다가도 다시 낮이 되면 무력에 가리워져서 밤사이에 살아나려던 양심을 죽여버린다 사람들이 그의 비양심적인 것을 보고는 본래부터 양심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어찌 사람의 본성이겠는가 무슨 생물이든 배양을 하면 자라나고 배양을 하지 않으면 시들고 만다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도 이를 잡으면 간직할 수가 있고 놓치면 잃어버리게 된다 9.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임금이 지혜롭지 못한 것을 이상스럽게 여길 필요가 없다 비록 천하에서 쉽게 자라나는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하루 동안 햇볕을 조이고 열흘 동안을 차게 하면 자라날 수 있는 것은 없다 내가 왕을 만나보는 것도 드문데다가 내가 물러나오면 그를 차게 하는 자가 모여든다 내가 그에게 싹트게 해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제 바둑두는 기술이라는 것은 변변치 않은 것이지만 한 곳에 전념하지 않으면 터득할 수가 없는 것이다 혁추는 온나라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두는 자다 혁추로 하여금 두 사람에게 바둑을 가르치게 했다고 하자 한 사람은 전심에서 혁추의 말만을 듣고 있는데 한 사람은 비록 듣기는 하나 한 구석에서 기러기나 따오기가 날아오르면 활을 당겨 그것을 쏘아 맞힐 궁리나 한다면 비록 같이 배우더라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지혜가 다른 한 사람만 같이 못하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프리 여기에서 말하는 왕이란 재선왕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맹자의 제자 가운데는 맹자가 재선왕을 바로잡지 못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다 맹자는 여기에 대해 일폭시반이라는 말로 맹자가 재선왕을 접촉할 때의 상황을 설명했다 왕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극히 드문데다가 모처럼 만나서 인위의 도를 설명하여 납득을 시킨다 하더라도 물러나오기만 하면 소인배들이 좌우에서 왕을 현혹시키고 불인 불의의 길로 인도하니 잠시 동안의 설명이나 납득은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이다 또한 맹자는 바둑두는 것을 비유하여 왕의 태도를 비판하였다 10.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물고기도 나의 원하는 바이며 곰의 발바닥도 나의 원하는 바이다 두 가지를 함께 얻을 수 없다면 물고기를 버리고 곰의 발바닥을 취하겠다 생도 나의 원하는 바이며 의도 또한 나의 원하는 바이다 두 가지를 함께 얻을 수 없다면 생을 버리고 의를 취할 것이다 생이 또한 나의 원하는 바이지만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구차하게 얻으려 하지 않는다 죽는 것도 또한 나의 싫어하는 바이나 그것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환란을 당하더라도 피하지 않는다 만일 사람의 원하는 바가 생보다 더한 것이 없다면 무릇 생을 얻을 수 있는 것에 왜 쓰지 않으며 사람의 싫어하는 바가 죽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면 모든 화를 피할 수 있는 것을 왜 아니하겠는가 도의의 마음이 있는지라 생을 얻을 수가 있어도 쓰지 않는 것이 있으며 도의의 마음이 있는지라 화를 피할 수가 있어도 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원하는 바가 생보다 심한 것이 있으며 싫어하는 바가 죽는 것보다 더한 것이 있다 홀로 현자에게만 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있건만 현자가 이것을 잃지 않을 뿐이다 한 대소쿠리의 밥과 나무 그릇의 국을 얻으면 살고 얻지 못하면 죽는다 그러나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서 주면 길 가는 사람도 받지 않으며 발길로 차서 주면 거지도 받지 않는다 만종의 녹이라면 예의를 따지지 않고 받는다 만종이 나에게 무엇을 더해 줄 것인가 궁실의 아름다움과 처첩의 시봉과 알고 있는 궁핍한 사람들이 나의 은혜에 대해 감격하게 하기 위해서인가 전에는 몸을 위하여 주고도 받지 않다가 이제는 궁실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이것을 받고 전에는 몸을 위하여 주고도 받지 않다가 이제는 처첩의 시봉을 위하여 이것을 받으며 전에는 몸을 위하여 주고도 받지 않다가 이제는 알고 있는 모든 궁핍자가 자기의 은혜에 대해 감격하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받으니 이런 짓을 그만둘 수 없는가 이런 것을 두고 본심을 잃은 것이라 하는 것이다 풀이 이 글은 맹자가 무릇 사람이란 정의의 길을 가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써 그 논리가 실로 폐부를 찌른다 먼저 물고기와 웅장을 비유로 든 것이야말로 극히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물고기와 웅장은 모두 맛있는 음식으로 누구나 이 두 가지를 함께 얻기를 원한다 그러나 두 가지를 함께 얻지 못할 경우라면 누구나 다 물고기보다 더 진미인 곰발바닥을 원하게 마련이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정의의 길을 가려면 생을 버려야 하고 생을 구하려면 정의를 버려야 하는 경우에는 단연코 생을 버리고 의의를 택해야만 한다 그것은 생이 사람의 지극히 원하는 바이지만 정의란 그보다도 더욱 견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위해서는 생명을 초계같이 버려야 한다 한 대소쿠리의 밥과 한 나무 그릇의 국을 얻으면 살 수 있고 얻지 못하면 죽게 된다 해도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서 주면 길 가는 사람이라도 이것을 받지 않으며 발길로 차서 주면 거지라 해도 받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에게 수호의 마음 즉 부끄러워하는 본심이 있기 때문이다 남으로부터 물질을 받는 데 있어서도 정의가 아닌 것은 받을 수 없는 법이다 11.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요 의는 사람의 길이다 그 길을 버리고 가지 않으며 그 마음을 놔버리고도 구할 줄 모르니 슬프도다 사람이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구할 줄 알면서도 마음을 잃어버리면 구할 줄 모른다 학문의 길은 다른 것이 없다 그 잃어버린 마음을 구할 따름이다 12.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무명지 손가락이 굽어져 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아파서 일에 지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손가락을 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진나라나 초나라의 길도 멀다 않고 찾아갈 것이다 이것은 손가락이 남과 같이 않기 때문이다 손가락이 남과 같이 않다는 것은 싫어할 줄 알면서도 마음이 남과 같이 않다는 것은 싫어할 줄 모르니 이것을 가리켜 일의 경중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다 프리 이 글은 무명지의 비유를 들어서 사람들이 본심을 소홀히 여기는 경량을 개탄하는 동시에 경계한 것이다 13.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한아름이나 반아름이 되는 오동나무, 가래나무도 사람이 진실로 기르려고만 한다면 다 기르는 방법을 알게 된다 그러나 자기 몸에 이르러서는 기르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몸을 사랑하는 것이 오동나무나 가래나무만도 못하리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심하도다 14.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자기 몸에 대해서는 어느 것 없이 다 같이 사랑한다 다 같이 사랑한다면 다 같이 기르게 된다 몸의 극히 작은 일부인 척촌의 살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없다면 척촌의 살도 기르지 않는 것이 없다 그 잘 기르고 잘못 기르는 것을 살피는 것은 어찌 다른 것이 있으리요 자기 몸 위에서 취할 따름이다 몸에는 귀한 부분과 천한 부분이 있으며 큰 부분과 작은 부분이 있으니 천한 부분으로서 귀한 부분을 해치지 말아야 하며 작은 것으로서 큰 것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그 작은 것을 기른 자는 소인이 되고 그 큰 것을 기른 자는 대인이 된다 이제 여기에 장사가 있다고 하자 오동나무와 가래나무를 버리고 산대추나무나 가시나무를 기른다면 그는 천한 장사가 된다 손가락 하나를 고치면서 어깨와 등에 있는 병은 놓쳐버려도 모른다면 1인은 뒤를 잘 돌아보지만 병이 들면 뒤를 돌아보지 못하는 낭질인이 된다 음식을 중히 여기는 사람을 사람들이 다 천하게 여기는데 이것은 그가 작은 것을 기름으로써 큰 것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음식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 잃는 것이 없다면 잎과 배가 어찌 단지 척촌에 살 정도밖에 안 되겠는가 풀이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몸을 사랑하여 어떤 부분을 막론하고 모두 아끼게 마련이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귀한 부분이 있고 천한 부분이 있으며 큰 부분이 있고 작은 부분이 있다 우리는 천한 부분보다도 귀한 부분을 잘 길러야 하며 작은 부분보다는 큰 부분을 잘 길러야 한다 귀하고도 큰 부분이라는 것은 도덕심을 말하는 것이며 천하고도 작은 부분은 입과 배 즉 감각적인 욕구를 말하는 것이다 15. 공도자가 여쭈었다 다 같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대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소인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그 대체를 따르면 대인이 되고 그 소체를 따르면 소인이 되는 것이다 다 같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대체를 따르고 어떤 사람은 소체를 따르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목의 기관은 생각함이 없으니 밖에 사물에 의해 가리워지기가 쉽다 밖에 사물이 보고 듣는 관능에 접촉되면 관능이 그것을 끌어당길 따릅니다 마음이라는 기관은 생각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 본심을 얻고 생각하지 않으면 본심을 잃게 된다 귀와 눈과 마음 이것은 하늘이 나에게 준 것이니 먼저 그 큰 것을 세워넣는다면 그 작은 것이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대인일 따름이니라 16. 맹작께서 말씀하셨다 천작이 있으며 인작이 있으니 인의 충신을 행하고 선을 즐겨서 게을리하지 않는 것은 천작이요 공경대부는 인작이다 옛날 사람들은 그 천작을 닦으면 인작이 그것을 뒤따랐는데 오늘날의 사람은 그 천작을 닦아서 인작을 구하고 인작을 얻은 뒤에는 천작을 버리니 미혹한 것이 심하도다 마침내는 역시 인작마저 잃고 말 것이다 풀이 사람이 주는 인작이 세속적인 자기인데 반하여 하늘이 내려주는 천작은 도덕세계의 질서를 표시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인의 충신이 천작이요 공경대부는 인작이다 비중으로 볼 때 천작은 인작에 비해서 극히 귀중한 것이다 옛날 사람들은 천작을 본분으로 생각해서 이를 닦기에 힘썼으며 인작은 거기에 저절로 따라왔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람들은 인작을 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천작을 닦다가 인작을 구한 뒤에는 그나마 천작을 버리고 만다 천작을 얻음으로써 인작도 그에 따르는 것이 자연적인 추세인 동시에 또한 순서일 것이다 17. 맹작께서 말씀하셨다 귀를 원하는 것은 사람마다 같은 마음이다 사람마다 자기에게 귀한 것이 있건만 생각하지 않을 뿐이다 남이 나를 귀하게 만드는 것은 최상급의 귀한 것이 아니다 조맹이 귀하게 만든 것을 조맹이 또한 천하게 만들 수도 있다 시에 술에 취하고 덕에 배불렀네 라는 말이 있으니 이것은 이미 인이 도덕에 배불렀기 때문에 남의 고량 진미를 원치 않으며 좋은 소문과 이름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남의 수놓은 비단옷을 원치 않는다는 뜻이다 풀이 사람은 누구나 고귀함을 원하고 있으면서도 자기에게 있는 고귀함은 모르고 있다 자기 몸에 있는 고귀함이란 곧 천작을 말하는 것이다 남이 나를 고귀하게 만들어주는 인작이란 아침에 얻었다가도 저녁에 이를 수가 있어서 앞날을 기약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조맹은 진나라의 권력자이다 남을 고귀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한 그 장록을 빼앗아 천하게 만들기도 한다 천작이란 자기가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남으로부터 받지도 않고 빼앗길 필요도 없다 이것을 닦으면 언제나 마음에 기쁨을 느낄 수 있고 그 위대한 덕성이 능히 세상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 있다 18.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인이 불인을 이기는 것은 마치 물이 불을 이기는 것과 같다 오늘날 인을 행하는 자는 마치 한 잔의 물로써 한 채의 수레에 실려있는 뗄나무에 붙은 불을 끄는 것과 같다 불이 꺼지지 않으면 물이 불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니 이것은 또한 크게 불인을 돕는 것이다 마침내는 그 인까지도 반드시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19.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오곡은 종자 가운데서 아름다운 것들이다 그러나 진실로 잊지 않으면 재나 폐화 같은 풀만도 못하다 무릇인도 이것을 잊게 하는 데 달려있을 따름이다 20.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예가 사람에게 활 쏘는 법을 가르칠 때는 반드시 활을 충분히 당기도록 마음쓰게 했다 배우는 자도 또한 반드시 활을 충분히 당기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묵수가 사람을 가르칠 때는 반드시 규구를 가지고 가르치며 배우는 자도 또한 반드시 규구를 가지고 배워야 한다 고자 장구 하 친형을 하지 않으면 아내를 얻을 수가 있는데도 반드시 친형을 해야 하는가 이에 옥여자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이튿날 추나라로 가서 맹자께 고하였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그에 대해 대답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그 밑동은 헤아리지 않고 그 끝만을 비교하여 본다면 한치의 나무로도 높은 누보다 높게 할 수 있다 쇠가 새털보다 무겁다고 하는 것이 어찌 하나의 혁대고리새와 한수레의 새털을 두고 하는 말이겠는가 식의 중암과 예의 가벼움을 비교한다면 어찌 식이 중하다고 할 뿐이겠는가 색의 중암과 예의 가벼움을 비교한다면 어찌 색이 중하다고 할 뿐이겠는가 가서 이렇게 말하라 형의 팔을 비틀어서 먹을 것을 빼앗으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비틀어서 먹을 것을 빼앗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없을 경우 형의 팔을 비틀겠는가 동쪽집의 담을 넘어가서 그 집의 처녀를 끌어안으면 아내를 얻게 되고 끌어안지 않으면 아내를 얻을 수 없다면 끌어안겠는가 프리 맹자는 혁대고리새 하나와 한수레의 새털을 비유해서 식과 색과 예의 경중을 논하였다 예식과 신랑이 친이 신부를 맞이하여 오는 친형의 예를 혁대고리새에 비유하고 식과 색을 한수레의 새털에 비유했다 쇠가 아무리 새털보다 무겁다 하더라도 혁대고리새 하나의 무게와 한수레의 새털 무게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예식과 친형의 예가 소중하기는 하나 사람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식과 인륜의 원천이 되는 색의 소중함에는 비할 수 없는 것이다 예에 의하지 않더라도 먹어야 할 것이며 친형의 예를 갖추지 않더라도 아내를 맞이해야 하는 것은 논의의 대상조차도 될 수 없다 인나라 사람의 그와 같은 질문은 예의의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악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예가 식이나 색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 것이다 아무리 식이 소중하다 하더라도 형의 팔을 비틀 수는 없으며 아무리 색이 소중하다 하더라도 남의 집탐을 넘어가서 규중처녀를 겁탈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인나라 사람과 옥여자의 문답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식과 색과 예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예의 중대성을 강조한 것이다 2. 조교가 물었다 사람은 다 요순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그렇소 제가 듣기로는 문왕은 키가 10척이오 탕왕은 9척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저는 키가 9척 사촌이나 되는데도 곡식만 먹어 없앨 뿐이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소? 또한 이것을 해볼 따름이오 여기에 어떤 사람이 오리 새끼 한 마리도 이길 수 없다면 그것은 힘없는 사람이 되겠지만 그가 이제 백균을 든다고 하면 힘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오 그렇다면 오액이 들 수 있는 물건을 든다면 그것은 또한 오액이 될 따름이오 사람이 어찌 감당치 못할 것을 근심하겠소? 하지를 않을 뿐이오 천천히 걸어서 어른의 뒤에 가는 것을 재라고 하며 빠르게 걸어서 어른을 앞질러 가는 것을 부재라고 하오 천천히 가는 것이야 어찌 사람이 할 수 없는 바이겠소? 하지를 않는 것이오 요순의 돈은 효제일 따름이오 그대가 요의 옷을 입고 요의 말을 외우며 요의 행하던 것을 행한다면 그것은 요가 되는 것이며 그대가 걸의 옷을 입고 걸의 말을 외우며 거리 행한 것을 행한다면 그것은 거리 되는 것이오 제가 춘하라의 임금을 만나보게 된다면 공간을 빌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머물러 있으면서 문화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대저 도라는 것은 탄탄한 큰 길과 같은 것이오 어찌 알기가 어려운 것이겠소? 사람이 이것을 구하지 않는 것을 근심할 뿐이오 그대가 돌아가서 이것을 구하게 되면 많은 스승이 있을 것이오 3. 공손추가 여쭈었다 고자가 소변은 소인이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맹작해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가지고 하는 말인가 원망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루하도다 고수의 시를 해석하미요 여기 한 사람이 있다고 하세 원나라 사람이 활을 당겨 그를 쏘려고 한다면 담소로서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원나라 사람과 소원하기 때문이네 형이 활을 당겨 그를 쏘려고 한다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형과는 친근하기 때문이네 소변의 원망은 어버이를 친애하는 데서 나온 것이네 어버이를 친애하는 것은 인이네 고루하도다 고수의 시를 해석하미요 그렇다면 개풍의 시에서는 무엇 때문에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개풍의 시에 다루어진 것은 어버이의 허물이 작은 것이고 소변의 시에 다루어진 것은 어버이의 허물이 큰 것이네 어버이의 허물이 큰데도 원망하지 아니한 것은 어버이를 더욱 멀리하는 것이며 어버이의 허물이 작은데도 원망하는 것은 어버이에게 조그만 일에도 성을 내는 것이 되네 어버이의 허물이 크다고 해서 더욱 멀리하는 것은 불효이며 조그만 일에 성을 내는 것도 또한 불효이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순임근께서는 지극한 효자이셨다 50에도 어버이를 사모하셨다고 하셨네 풀이 시경에 나오는 시를 둘러싸고 맹자와 공손추 사이에 오간 문답을 기록한 것이다 시경의 소아의 소변에 나오는 시는 주나라 요왕이 포사라는 요녀를 사랑해서 정궁인 신우를 내쫓고 적자인 태자 의구를 패한 데에 대해 태자가 부의 시를 빌려 아버지 요왕을 원망하는 내용이다 제나라 사람인 고자는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은 소인의 행동이라고 해서 소변을 소인의 시로 논평하였으며 공손추는 이 말을 맹자에게 들려주었다 맹자는 고자의 고루한 견해를 비판하였다 소변의 원망이란 어버이를 친애하면서 나온 것이며 어버이를 친애하는 것은 인도인 것이다 어떻게 소인의 시라고 논평할 수 있단 말인가 공손추는 맹자의 그와 같은 비판에 대해서 아직도 납득이 가지 않았다 그래서 시경 폐풍의 개풍에는 원망의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음을 들어서 옳고 그름을 가리려 했다 맹자의 설명은 이러하였다 시경 폐풍의 개풍은 일곱 아들이 재혼하려는 어머니의 마음을 돌이켜서 잘 복량했다는 효자의 시이다 두 시에는 어버이의 허물에 있어서 크고 작은 차이가 있다 어버이의 허물이 큰데도 원망조차 하지 않는 것은 어버이를 더욱 멀리하는 것이며 어버이의 허물이 작은데도 원망하는 것은 사소한 일에 격해서 노하는 꼴이 되는 것이니 이 두 가지는 다 불효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시는 각각 인도에 부합되는 것이다 4. 송경이 초나라로 가는 길이었다 맹자께서 석구라는 곳에서 그를 만나셨다 맹자께서 물으셨다 선생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송경이 대답했다 나는 진나라와 초나라가 싸운다는 말을 들었소 나는 장차 초나라의 왕을 만나보고 설득시켜서 전쟁을 그만두게 하려는 것이오 만일 초나라의 왕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진나라의 왕을 만나보고 설득시켜서 그만두도록 하겠소 두 임금 중에서 나와 의견이 맞는 사람이 있을 것이오 저는 그 자세한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만 그 요점만은 들었으면 합니다 장차 어떻게 설득시키려는 것입니까? 나는 전쟁의 불리함을 들어서 말하겠소 그 전쟁을 파하고 백성을 구하려는 선생의 뜻은 장하입니다 그러나 설득시키는 선생의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선생께서 이로움을 가지고 진나라와 초나라의 왕을 설득시킨다면 진나라와 초나라의 왕은 다 이로움을 기뻐하여 삼군의 군대를 해산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삼군의 병사가 싸움이 끝나는 것을 즐거워하고 이를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남의 신하된 자가 이로움의 마음을 품고 그 임금을 섬기며 남의 자식된 자가 이로움의 마음을 품고 그 아버지를 섬기며 남의 자식된 자가 이의 마음을 품고 그 아버지를 섬기며 남의 동생된 자가 이의 마음을 품고 그 형을 섬긴다면 이것은 군신 부자 형제가 마침내 인의를 버리고 이의 마음을 품어서 서로 접촉하게 되는 것이니 그렇게 되고서 망하지 않는 나라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선생께서 인의로서 진나라 초나라의 왕을 설득시킨다면 진초왕은 인의를 기뻐하며 3군의 군대를 해산시킬 것입니다. 3군의 병사들은 싸움이 끝나는 것을 즐거워하는 동시에 인의를 기뻐할 것입니다. 남의 신화된 자가 인의의 마음을 품어서 그 임금을 섬기며 남의 자식된 자가 인의의 마음을 품어서 그 아버지를 섬기고 남의 동생된 자가 인의의 마음을 품어서 그 형을 섬긴다면 그것은 군신 부자 형제가 이를 버리고 인의의 마음을 품어서 서로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서도 천하의 왕자가 되지 못하는 이는 잊지 않았습니다. 프리 맹자는 두 나라의 임금을 설득시켜서 전쟁을 그만두게 하려는 송경의 목적에 대하여는 찬성하였으나 설득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반론을 폈다. 이로움으로써 설득한다고 하면 그 전쟁은 이익이라는 요소에 의해서 끝나는 것이며 삼군의 병사들 머릿속에도 일하는 불순한 동기가 싹트게 마련이다. 맹자는 이해를 위주로 하는 공리주의를 배격하고 인의를 위주로 하는 정신철학을 내세웠다. 이에 타산을 가지고 설득시키는 방법을 버리고 인의의 도를 가지고 설득시킴으로써 전쟁이 선의적으로 끝나도록 그로 인해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인의의 정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5. 맹자께서 추나라에 계실 적에 개임이 임나라를 지키고 있었다. 그가 예물을 보내왔는데 맹자께서는 받기만 하고 가서 답내는 하지 않으셨 다. 평육에 계실 적에는 저자가 재상으로 있으면서 예물을 보내왔는데 받기만 하고 가서 답내는 하지 않으셨 다. 다른 날에 추나라에서 임나라로 가시어 계자를 만나보셨으나 평육에서 제나라 서울에 가셨을 때는 저자를 만나보지 않으셨다. 옥여자가 기뻐하며 말하였다. 나는 이제 질문할 수 있는 틈을 얻었다. 그리고는 여쭈었다. 선생님께서는 추나라에서 임나라로 가셨을 때는 계자를 만나보셨는데 평육에서 제나라로 가셨을 때는 저자를 만나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저자가 재상의 신분이기 때문입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아니다. 석영에 이르기를 예물을 드리는 것에는 예를 갖추어야 하나니 예가 물건에 미치지 못하면 향이 아니라고 한다. 오직 마음을 향하는 데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는데 향의 예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옥여자가 기뻐하였다. 어떤 사람이 그 까닭을 묻자 옥여자는 대답하였다. 계자는 추나라로 갈 수 없었지만 저자는 평육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이오. 풀이. 옥여자는 스승 맹자가 계자를 찾아본 것은 계자는 당시에 임금을 대리해서 나라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임금과 같이 취급해서 찾아본 것이고 저자는 임금의 신분이 아니고 재상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찾지 않은 것으로 추측하였다. 그러나 맹자의 해석은 그렇지 않았다. 맹자는 석영 주서의 낙고편을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나 윗사람에게 폐백을 보내는 것을 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충분한 예절을 갖추어야 한다. 만일 얘가 물건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향이 아니다. 향에 대해서 있는 성의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맹자가 저자를 찾아보지 않은 것은 비록 예물은 보내왔으나 예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향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옥여자는 맹자의 해명을 듣고 그 도리를 깨닫게 되어 기쁨을 금치 못했다. 어떤 사람이 옥여자에게 그 도리를 물으니 옥여자는 계자는 나라를 지키고 있어서 맹자가 있는 추나라로 올 수 없는 사정이었으나 저자는 재상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당시 맹자가 머물고 있는 평육으로 오기란 쉬운 일이었다. 예물을 드리는 일은 당사자가 반드시 직접 찾아와서 해야만 한다. 계자는 당시 나라를 지키고 있었던 만큼 맹자를 직접 찾아와서 예물을 드릴 수 없었지만 저자는 얼마든지 평육으로 맹자를 찾아와서 예물을 드릴 수 있었는데도 사람을 시켜 보내왔으니 그것은 예가 부족한 것으로써 패백을 드리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그것이 맹자께서 계자는 찾아보셨지만 저자를 찾아보지 않으신 이유이다 라고 대답했다. 6. 순우곤이 말하였다. 명예와 공적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남을 위하는 것이요. 명예와 공적을 뒤로 돌리는 것은 자기를 위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지위가 삼경 가운데 들어 있으면서도 명예와 공적이 위와 아래에 미치지 못하고 떠나가시니 인자는 본래 그렇습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평민의 지위에 있으면서 어진 것으로써 어질지 못한 임금을 섬기지 않은 자는 백이이며 다섯 번 탕왕에게로 가고 또 다섯 번 거랑에게로 간 것은 이윤이고 비열한 임금도 싫어하지 않고 변변치 않은 벼슬도 사양하지 않은 것은 유하해이다. 이 세 사람은 비록 방법은 같지 않았으나 그 나아가는 길은 하나이다. 그렇다면 하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이다. 군자는 인일 따름이니 방법이야 반드시 같을 것이 있겠는가. 노나라의 목공 때 공의자가 정치를 맡아보고 자료와 자사가 신하로 있었는데도 노나라의 땅이 깎인 것이 그처럼 심하였습니다. 현자가 나라에 대해서 무익한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까. 우나라는 백리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였고 진목공은 백리해를 등용하였기 때문에 패자가 되었으니 현자를 등용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어찌 땅이 깎이는 정도로 그칠 수 있겠는가. 옛날의 왕표가 기숙가에 살아서 하서 지방 사람들이 노래를 잘 불렀으며 명구가 고당에 살아서 제나라의 서쪽 지방 사람들이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또 하조와 기량의 아내가 그 남편이 죽자 슬퍼 울었기 때문에 나라의 풍속이 변하였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것은 반드시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 일을 했는데 그 공업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저는 일찍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자는 없다는 것이 됩니다. 현자가 있다면 제가 반드시 알았을 것입니다. 공자께서는 노나라의 사고가 되셨으나 중용되지 못하셨으며 임금을 따라서 제사에 참여하셨는데도 익힌 고기가 이르지 않으니 면복도 벗을 겨를도 없이 떠나가 버리셨다. 모르는 사람은 고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고 아는 사람은 무례했던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공자께서는 변변치 않은 허물을 구실로 떠나가시려 한 것이며 또 아무 이유도 없이 구차하게 떠나가시는 것도 원치 않았던 것이다. 군자의 행동하는 바를 중인은 진실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프리 순우고는 제나라의 변사로서 사기의 골개열전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유머를 섞어가며 휘둘러대는 장광설 속에는 날카로운 풍자의 뜻이 담겨 있어 제후들의 가슴을 서늘케 했던 현실파이다. 여기에서 그는 명예와 공적을 중시하는 맹자가 제나라의 삼경이라는 중요한 지위에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실적도 없이 떠나가려는 것을 맹렬하게 비난하였다. 맹자는 이에 대하여 백의와 이윤가 유아해 등 새 인자가 취했던 태도를 들어서 대답하였다. 그러므로 맹자 자신에 대해서도 피상적인 것만으로 경솔하게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순우고는 여기에서 또 맹자와 같은 소위 현인이니 군자니 하는 사람이 나라에 실제로 아무런 이익도 끼치지 못했다고 판단을 내렸다. 옛날 노나라의 목공은 공의자를 재상으로 삼아 나라의 정사를 맡겼으며 자료와 자살을 등용하여 신하로 삼았다. 그들은 어느 누구도 현인 군자가 아닌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노나라가 다른 나라에 침략을 받아서 영토에 침식을 당한 것이 그때보다 심했던 적은 없었다. 그러자 맹자는 옛날 백리해의 고사를 들어 순우고 내 현자에 대한 모독적인 비판을 맹렬히 반박하였다. 백리해가 현자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백리해를 써주지 않은 운하라는 멸망했으며 백리해를 등용해서 정사를 맡겼던 진목공은 천하의 패자가 될 수 있었다. 현자를 등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취하는 것이다. 영토가 침식당하는 것쯤은 문제도 안 되는 일이다. 순우고는 맹자의 이와 같은 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는 옛 고사들을 들어 맹자까지 비판을 하였다. 마음 속에 있는 것은 반드시 겉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재능이 있으면 그 실적 또한 있게 마련이다. 말로만 현자이지 아무런 실적도 없는 것이 무슨 현자란 말인가. 그러자 맹자는 스스로 제나라를 떠나가는 사유와 심경을 공자가 노나라를 떠날 때의 예를 들어서 밝혔다. 공자는 노나라의 사고라는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그의 정치적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벌써부터 떠날 뜻을 품고 있었다. 그리하여 떠나갈 만한 사유를 찾고 있을 때 마침 임금을 수행하여 교사를 거행하게 되었는데 제사에 올렸던 익힌 고기가 분배되지 않았다. 그러자 공자는 이것을 이유로 들어 노나라에서 떠나갔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은 고기 때문에 떠나갔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노나라의 임금이 무례했기 때문에 떠나갔다고 말을 한다. 고기 때문에 떠나갔다고 하는 것은 논할 것조차 없고 무례했기 때문에 떠났다고 하는 것도 공자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하는 말이다. 부모의 나라를 떠나가면서 그 임금의 잘못을 크게 나타내려 하지 않는 것이 곧 성인의 마음인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 이유도 없이 구차스럽게 떠나가는 것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구운 고기가 이르지 않았다는 대수롭지 않은 이유를 들어 떠나간 것이다. 기회를 포착하여 임금의 허물을 크게 나타내지 않으려는 성인의 충우한 태도이다. 7.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오패는 사망의 죄인이요. 지금의 제후는 오패의 죄인이며 지금의 대부는 지금의 제후의 죄인이다. 천자가 제후에게로 가는 것을 순수라고 하고 제후가 천자에게 입주하는 것을 솔직이라고 한다. 봄에는 농사일을 살펴서 식량의 부족함을 보급해 주고 가을에는 거둬들이는 것을 살펴서 노동력의 부족함을 도와준다. 천자가 제후의 영지로 들어섰을 때 토지가 잘 개척되어 있고 농토가 잘 정리되어 있으며 노인을 잘 복량하고 현자를 존중하여 재능과 덕망이 있는 인물들이 벼슬자리에 있으면 상을 주는데 상으로 토지를 준다. 그 영지에 들어섰을 때 토지가 황폐하고 노인을 버려두며 현자를 잃어버리고 가렴주구를 일삼는 자가 벼슬자리에 있으면 곧 책벌이 있다. 한 번 입주하지 않으면 그 자기를 깎고 두 번 입주하지 않으면 그 영지를 깎으며 세 번 입주하지 않으면 육군을 명하여 이를 주하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한다. 그러므로 천자는 토하되 벌치 않으며 제후는 벌하되 토하지 못한다. 다섯 명의 패자란 마음대로 제후들을 이끌고 다른 제후를 벌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오패는 사망의 죄인이 된다. 오패 가운데서 황공이 가장 강성하였으니 규구의 회명에서는 제후들이 희생을 묶어놓고 그 위에 글을 올려놓고서는 관례로 되어 있는 사표를 하지 않았다. 맹약의 제1조에는 불효한 자를 죽이고 세자를 바꾸지 말며 처부로서 본처를 삼지 못한다. 제2조에는 현자를 존경하고 인재를 양육함으로써 덕에 있는 사람을 빛나게 한다. 제3조에는 노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빈객과 행녀들을 소홀히 하고 잊어서는 안 된다. 제4조에는 사는 벼슬을 세습지 않으며 직책은 한계를 분명히 해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살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적임자를 얻도록 하며 대부를 함부로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5조에는 재방을 구부려 쌓지 말고 이웃 나라에서 양식 사가는 것을 막지 않으며 영지를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천자에게 보고하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는 무릇 우리 감행하는 자들은 맹략을 맺고 난 후부터 돈목하게 지내자고 하였는데 오늘날의 제후들은 다들 이 다섯 가지 금약을 범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제후들은 또 오페의 죄인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임금의 허물을 조장하는 것은 그 죄가 적고 임금을 악으로 유도하며 영합하는 것은 그 죄가 크다. 지금의 대부들은 다 임금을 악으로 유도하며 영합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의 대부는 지금의 제후의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프리 사망시대에는 천자의 순수와 제후의 술직이 제대로 행해져서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정치가 베풀어지고 질서가 엄정하게 유지되었다. 순수는 천자가 제후들의 나라를 순행하여 그 정치를 감독하는 것으로써 그 치적에 의해서 알맞은 상벌이 내려졌다. 술직은 제후가 천자에게 입조하여 나라 안에 치적을 보고하는 것이니 이것을 태만이 하는 자에게는 그 경중에 따라서 벌이 있었다. 세 번 입조를 하지 않았을 때는 군대를 보내서 그 제후를 주하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다. 여기서 주는 죽이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추방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군대를 보내서 천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를 벌하는 것은 천자의 권한에 속하는 일이며 하늘을 대신하여 도를 행하는 것이다. 제후는 천자의 명령 없이는 마음대로 군대를 움직여서 남의 나라를 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오페의 패자들은 천자의 명령을 기다리지도 않고 함부로 무력에 의해서 다른 제후들을 침략했다. 그 때문에 오페는 사망의 죄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페에 있어서는 그래도 취할 점이 있었다. 오페 중에서도 가장 강했던 제나라의 황공이 주체한 규구의 회맹은 매우 도의적인 회합이었다. 그 맹야 오장은 천자의 금법을 천명하는 것으로써 천하의 질서를 바로잡으려 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제후들은 이 다섯 가지 금법을 범하고 있으니 곧 오페에 대한 죄인이 되는 셈이다. 오늘날의 대부들은 그 임금에게 악을 조장하도록 함은 물론 임금을 악으로 유도하고 그 임금의 허물을 합리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의 제후들에 대한 죄인이 되는 것이다. 8. 노나라에서 제나라를 치기 위하여 신자를 장군으로 삼으려 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성을 가르치지 않고서 전쟁에 동원시켜 쓴다는 것은 백성을 재앙에 빠뜨리는 것이오. 백성을 재앙에 빠뜨리는 일은 요순의 세상에서는 용납되지 않았소. 한 번 싸워서 제나라를 이기고 남양을 차지할 수가 있다 하더라도 옳지 않은 것이오. 신자가 발끈하여 불쾌한 기색을 보이며 말하였다. 그 말을 나 골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겠소. 천자의 영지가 사방 천리가 되는 것은 천리가 아니고는 제후를 상대하기에 부족한 때문이며 제후의 영지가 사방 백리가 되는 것은 백리가 아니면 종묘의 법도를 지키기에 부족한 때문이오. 주공이 노나라에 봉해진 것이 사방 백리였는데 그것은 주나라의 땅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백리의 한계를 넘지 않기 위해서이며 강태공이 제나라에 봉하여진 것도 또한 사방 백리였는데 땅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백리의 한계를 넘지 않기 위해서였소. 이제 노나라는 사방 백리 되는 땅이 다섯이나 있는데 그대는 만일 왕자가 나온다면 노나라의 땅이 깎일 것이라 생각하오 늘어나게 될 것이라 생각하오.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저쪽 땅을 빼앗아 이쪽에 준다 하여도 인자는 이것을 받지 않거늘 하물며 사람을 죽여서까지 구하겠소. 군자가 임금을 섬기는 도리는 그 임금을 인도하여 도리에 맞는 일을 하게 하고 인도의 뜻을 두도록 힘쓰는 것뿐이오. 프리 신자의 이름은 골리이며 그는 용병에 능한 노나라의 신하였다. 대장에 임명되어 제나라를 치러가게 되었는데 맹자가 이에 대하여 백성을 가르치지도 않고 전쟁에 내세우는 것은 백성을 재앙에 빠뜨리는 행동으로써 그와 같은 난폭한 행동은 요순의 세상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맹렬히 비판을 가했다. 백성들에게 인위의 도를 가르침으로써 백성들 자신이 그 전쟁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전쟁의 대열에 서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백성을 전쟁의 도구로 사용해 귀중한 목숨을 빼앗아가면서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땅을 넓혀 세력을 확장하는 일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인 것이다. 신자는 맹자의 말에 대하여 항의를 했다. 맹자는 주나라의 제도와 주공 및 태공의 고사를 들어서 노나라에 마땅히 취할 바 태도를 밝히는 동시에 남의 신하로서 그 임금을 섬기는 도리를 설명하였다. 천자의 영지를 사방 천리로 한 것은 천하의 제후들을 접대하기 위한 것이며 제후의 영지가 사방 백리가 되는 것은 종묘의 전적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주공이나 태공은 다같이 주나라를 창건하는 데 큰 공이 있었다. 주나라의 땅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제도를 지켜서 사방 백리 이상의 땅을 받지 않았던 것이다. 노나라는 사방 백리의 다섯배나 되는 영토를 가지고 있으니 그 얼마나 분수에 지나치는 것인가. 만일 왕자가 나온다면 노나라의 땅은 5분의 1로 축소되어질 것이 분명한 일인데 이제 또 백성들을 죽여가면서까지 더욱 땅을 넓히려 하는가. 신자가 만일 올바른 신하라면 임금의 도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바로잡고 인위의 도를 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맹자는 당시의 제후들이 전혀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채 백성들을 우민화하고 전쟁의 도구로 삼아 영토의 개척과 세력 확장에 힘쓰는 포악한 행동을 비판하는 동시에 임금의 악을 조장하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들의 태도를 신랄하게 공격한 것이다. 9.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오늘날 임금을 섬긴다는 자들이 나는 임금을 위해서 토지를 넓히고 재물창고를 채울 수 있다고 말하니 오늘날의 어진신하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이른바 백성의 적이다. 임금이 도의를 지향하지 않고 인의 뜻을 두지 않는데도 그런 임금을 부유하게 만들기를 구하니 이것은 거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나는 임금을 위하여 우호국과 동맹을 해서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길 수가 있다고 말하니 오늘날의 어진신하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이른바 민적인 것이다. 임금이 정도를 지향하지 않고 인의 뜻을 두지 않는데도 그를 위하여 무리하게 전쟁하기를 원하니 이것은 거를 돕는 것이다. 오늘날의 도리를 따르고 오늘날의 풍속을 고치지 않는다면 비록 천하를 그에게 준다 하여도 하루도 앉아있지 못할 것이다. 10. 백규가 물었다. 나는 20분의 1에 해당되는 세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겠습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의 방법은 학의 방법이요. 만호장 안에서도 도공 한 사람이 독일을 만든다면 괜찮겠소? 안됩니다. 그릇이 쓰기에 부족합니다. 대저 학당에서는 오곡이 나지 않고 오직 기장만이 생산되요. 성각이나 궁실 또는 종묘와 제사에 있어서 예가 없고 제후에 대한 패백이나 향연도 없으며 백간유사도 없으니 20에서 하나를 세금으로 받아들여도 충분한 것이요. 그러나 이제 중국에 살면서 인륜을 버리고 백간유사도 없다면 어떻게 옳다고 할 수 있겠소? 도공이 적은 것으로도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거늘 하물며 백간유사가 없는 것이랴. 요순의 방법보다 가볍게 하려는 자는 대학과 소학이요. 요순의 방법보다 무겁게 하려는 것은 대걸과 소걸인 것이요. 프리. 절검을 주장함으로써 이름 높았던 백규라는 인물이 20분의 1을 세금으로 받는 것에 대해 맹자의 의견을 물었다. 제후들의 가렴주구를 막기 위해 11세법을 주장하고 있는 맹자이니만큼 자기의 의견에 찬동할 것으로 믿었었다. 그러나 맹자는 그와 의견을 달리하였는데 그는 북방에 있는 학이라는 오랑캐 나라의 예를 들었다. 학은 북방의 추운 지방에 위치하여 곡식이라고는 기장만을 생산하였으며 성곽, 궁실, 종묘, 제사의 예도 없고 제후에 대한 폐백이라든지 향연도 없으며 조종의 많은 관리, 즉 백간유사도 없다. 그런 나라에서는 20분의 1만 세금으로 받아도 충분히 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같이 예의를 숭상하고 문화가 발달된 나라를 이끌어 나가려면 20분의 1을 세금으로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지탱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모든 제도를 파괴해버리고 학과 같은 나라로 돌아가 버려야 하는가? 요선의 도를 표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지나친다면 그것은 걸과 같은 폭군이 되는 것이며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학과 같은 미개한 오랑캐 나라가 되는 것이다. 11. 백규가 말하였다. 제가 물을 다스리는 것이 우왕보다도 낫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의 말이 지나치오. 우왕이 물을 다스리신 것은 물의 성질을 따라서 인도하신 것이오. 그러므로 우왕은 사회로서 배수장을 삼으신 것이지만 이제 그대는 이웃나라로서 배수장을 삼았소. 물이 역행하는 것을 홍수라고 하는데 홍수란 곧 홍수를 말하는 것으로써 인자한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이오. 그러니 당신의 잘못이오. 프리. 서경의 기록에 보면 성남 물결이 산을 무너뜨리고 하늘에 사무쳤다고 되어 있는데 고대 중국에 있어서 홍수의 피해는 실로 막심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수는 우에게 명하여 홍수를 다스리게 하였으며 우는 지혜와 힘을 기울여서 치수 사업에 종사하였다. 우가 물의 성질에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인도하여 바다로 흘러가게 함으로써 중국이란 나라는 비로소 그 무서운 피해를 면하게 되었고 백성들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백규의 치수란 물의 본성에 따라서 한 치수도 아니며 중국 전체를 염두에 두지도 않은 무리한 방법이었다. 이웃나라를 배수장으로 삼음으로써 하류가 막힌다면 물이 역류하여 홍수의 피해가 클 것이기 때문이었다. 백규의 치수야말로 큰 과오를 범한 셈이 되었다. 그러면서 우왕보다도 더 훌륭한 치수를 했다고 하자 맹자는 백규의 그릇된 치수 방법을 지적하고 그의 자만한 태도를 체크한 것이다. 12.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성실치 않다면 어떻게 이를 집행할 것인가? 13. 노나라에서 악정자를 시켜 정사를 맡아보게 하려 하였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기뻐서 잠이 안 온다. 공손추가 여쭈었다. 악정자는 굳센 사람입니까? 아니다. 지모가 있습니까? 아니다. 듣고 아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기뻐서 잠이 안 오는 것입니까? 그 사람 됨이 선을 좋아한다. 선을 좋아하면 그것으로 족합니까? 선을 좋아한다면 천하를 다스린다 해도 여유가 있거늘 하물며 노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랴. 진실로 선을 좋아한다면 천리의 사람들이 다 천리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찾아와서 선을 구하려 들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선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의 똑똑한 채 하는 것을 나는 이미 알았노라고 할 것이다. 그 똑똑한 채 하는 목소리와 얼굴빛이 사람을 천리 밖으로 거절하게 된다. 선비가 천리 밖에 머물러 있게 되면 남을 참소하거나 아첨하는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다. 참소하고 아첨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있는다면 나라가 다스리기를 바란들 다스려질 수 있겠는가? 14. 진자가 여쭈었다. 옛날의 군자는 어떻게 해야만 벼슬을 했습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벼슬하러 나가는 경우가 세 가지 있고 벼슬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세 가지 있다. 자기를 맞이하는 데 경의를 다하고 예가 있으며 자기의 건의하는 바를 실천에 옮기겠다고 하면 벼슬에 나가고 예모는 비록 줄어들지 않았으나 자기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벼슬에서 물러난다. 그 다음 경우는 건의가 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공경하고 예절을 다해서 맞이해준다면 벼슬에 나가고 예모가 줄어들면 떠나간다. 마지막 경우는 아침도 먹지 못하고 저녁도 먹지를 못하며 굶주려서 문밖을 나가지 못하는 것을 임금이 듣고 나는 크게는 그의 도를 행하지 못하고 그 다음으로는 그의 말을 따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로하여금 내 땅에서 굶주리게 한다는 것은 나의 수치이다. 라고 하며 구제해준다면 그것을 받아도 좋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을 면하는 정도에서 그쳐야 한다. 15.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순께서는 바디랑 가운데서 기용되시고 부열은 토요기를 하는 동안 공인들 속에서 기용되었으며 교격은 생선과 소금 파는 장사꾼 속에서 기용되었다. 관이오는 감옥 속에서 기용되었으며 손수건은 바닷가에서 등용되었고 백리에는 시장 바닥에서 기용되었다. 그러므로 하늘이 장차 대임을 이들에게 내리려 하시니 반드시 먼저 그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그들의 살과 뼈를 지치게 만들며 그들의 배를 굶주리게 하고 그들의 생활을 공공하게 해서 행하는 일이 뜻과 같지 않게 만든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분발케 하고 자기의 성질을 참게 하여 자기가 해내지 못하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사람은 언제나 잘못을 저지르고 난 뒤에야 능히 고칠 수가 있으며 마음속에서 번민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난 뒤에야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번민하는 것이 얼굴빛과 목소리에 나타날 정도까지 괴로움을 겪은 뒤에야 비로소 마음속에서부터 도리를 깨닫게 된다. 안으로는 법도를 잘 지키는 세가와 보피라는 선비가 없으며 밖으로는 적국과 외환이 없다면 그런 나라는 언제든 망하게 된다. 그런 뒤에야 우한 속에서는 살 수가 있고 안락 속에서는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16.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가르치는 것에도 역시 방법이 많다. 내가 탐탁치 않게 여겨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도 또한 가르쳐주는 것이 된다. 17. 프리 일찍이 유비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면회를 청한 일이 있었다. 공자는 병이 있는 것을 핑계로 이를 거절하고는 집안에서 검은고를 뜯음으로써 병이 있다는 것은 핑계임을 알려주었다. 이것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결점을 반성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이다. 진심편 이 편에서는 인간의 심, 성, 천명 등 형이상학적인 문제로 깊이 파고들어갔다. 성선서를 이해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교육문제나 천명에 대한 깊은 고찰은 맹자의 후기의 학설로서 중요하게 취급된다. 고지성왕인 요순을 연혼으로 해서 맹자까지의 도통을 성리시킴으로써 전편에 대한 매듭을 지었다. 진심장구 상 1.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자기의 마음을 다하는 자는 자기의 성을 알게 되며 자기의 성을 알면 천을 알게 된다. 그 마음을 보존하여 그 성을 기르는 것은 천을 섬기는 방법이다. 일찍 죽고 오래 사는 일에 의심을 두지 않고 몸을 닦아서 이를 기대하는 것은 천명에 순정하는 방법이다. 풀이 사람의 마음이란 그 속에 모든 도리를 갖추고 있어서 만사에 대응하는 것이며 성이란 그 마음 속에 들어있는 도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리, 즉 성이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그것은 하늘에서 부여된 것, 쉽게 말하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나열한다면 천, 성, 심의 순으로 된다. 사람이 그 마음의 공룡을 남김없이 충분하게 발휘하는 데서 본성을 완전히 깨닫게 되고 그 본성을 깨닫게 됨으로써 천명을 알게 된다. 그 밝은 마음을 보존하여 그 본연의 성을 기르는 일이야말로 천을 섬기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생사 문제에도 구애됨 없이 몸을 닦아서 운명을 기다리는 일이야말로 천명을 순응하는 태도이다. 이 문장은 맹자의 인생관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일이 천명이 아닌 것이 없으니 올바른 천명을 순리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므로 천명을 아는 자는 무너져가는 위험한 담장 밑에 서지 않는다.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하고 죽은 것은 올바른 천명이며 죄를 지어 형벌을 받고 죽은 것은 올바른 천명이 아니다. 3.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구하면 얻고 노우면 잃어버린다. 이 구하는 것은 얻는 데 유익한 것이니 내게 있는 것을 구하기 때문이다. 구하는 것에 방법이 있고 얻는 것에 명이 있다. 이 구하는 것은 얻는 데 무익한 것이니 밖에 있는 것을 구하기 때문이다. 풀이, 인간의 본성, 즉 도덕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간직하려고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간직할 수 있으나 이것을 놓아버리면 잃어버리게 된다. 이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써 우리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요소이다. 쉽게 말해서 사람의 양심이란 마음속에 간직하려고 노력하면 남아있고 그렇지 않으면 없어지는 것이다. 사람이 양심을 버린다는 것은 인간의 도리를 벗어나는 것이오 사악의 부도덕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사람은 언제나 양심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부귀영달이란 구하기에 간단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그것을 얻는 것은 천명으로 정해져 있어 사람의 힘으로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 밖에 있는 것이다. 사람이 내재적인 양심을 버리고는 살 수 있지만 외제적인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는다 해서 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4.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만물의 이치가 다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 자신을 반성해보아 성실하면 즐거움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서 남을 대하는 일에 힘써 나간다면 인을 구하는 길이 이보다 더 가까운 것이 없다. 5.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행하면서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거기에 따르면서도 그 도를 알지 못하는 자가 많다. 풀이, 인의 예지, 즉 사단의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써 그 발로에 따라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바로 기중한 본성이라는 것을 살필 줄 모르고 죽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진리란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있는 것인데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마치 군인이 되어 전쟁터로 끌려나가 싸우면서도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인지조차 모른 채 죽어가는 것과 같다. 6.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부끄러워할 일이 없을 것이다. 7.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사람에게 있어서 극히 중요하다. 임시변통의 기교를 부리는 자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이다. 낱만같이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낱만같은 것이 있겠는가? 풀이, 이 말은 낱만같이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낱만같은 일이 있으려 하는 말과 서로 통한다. 이 문장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인간에게 도덕적인 진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밝히는 동시에 임기응변의 기교같은 행동을 버리고 자기 반성과 수호의 마음을 발휘해서 자기의 잘못을 발견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8.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옛날에 어진 임금은 선을 좋아하여 그 권세를 잊어버리고 있었다. 옛날에 어진 선비인들 어찌 그렇지 않았겠는가? 그 도를 즐겨해서 남의 권세 같은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러므로 비록 왕공이라도 경의를 표하고 예로 대하지 않으면 그들을 자주 만날 수가 없었다. 만나는 것조차 자주 하지 못하였거늘 더구나 그들을 얻어서 신화를 삼는 것이랴. 9. 맹자께서 송구천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은 유세를 좋아하시오. 나는 당신에게 유세에 대해서 말하겠소. 제후들이 자기 말을 알아주어도 마음이 너그러워야 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마음이 너그러워야 하오. 어떻게 하면 그처럼 너그러워질 수 있겠습니까? 덕을 숭상하고 의의를 즐겨하면 너그러워질 수 있소. 그러므로 선비는 공공한 처지에 놓여도 의의를 잃지 않으며 몸이 영달하여도 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오. 공공한 처지에 놓여도 의의를 잃지 않기 때문에 그 명분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며 몸이 영달하여도 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실망을 하지 않는 것이오. 옛사람은 뜻을 이루게 되면 그 은혜가 백성들에게 더해지고 뜻을 이루지 못하면 몸을 닦아서 그 어진 덕행이 세상에 나타났소. 몸이 궁했을 때는 홀로 그 몸을 착하게 하고 몸이 영달하게 되면 천하의 사람들과 선을 함께 했던 것이오. 10.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문왕이 나오고 난 후에 분발한 것은 일반 백성이다. 10. 그러나 호골의 인사는 비록 문왕이 없었다 하더라도 분발할 수 있는 것이다. 11. 문왕은 사망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의 아들 무왕이 은나라의 주왕을 멸하고 중국의 천하를 통일할 수 있게끔 기반을 닦은 어진 임금이다. 이 문장은 일반 백성들이란 문왕 같은 어진 임금이 나타나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비로소 느끼고 깨달을 수 있지만 제주와 지혜가 뛰어난 호골의 인사는 그와 같은 어진 임금이 나타나서 시범을 보이지 않더라도 스스로 깨달아서 일어날 수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맹자가 한 말 가운데 사람은 누구나 다 요순이 될 수 있다는 말과 관련시켜서 본다면 어딘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범인과 호골의 차이점을 분석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11.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한시와 위시의 집 재산을 다 준다 하여도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다. 풀이 한시나 위시라면 진나라의 경의 집안으로서 당시의 부호로 이름이 높았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원하는 부에 대하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태도야말로 덕을 숭상하고 의리를 즐겨하는 선비의 태도인 것이다. 12.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편안케 하는 방법으로서 백성을 부린다면 비록 힘이 들더라도 원망치 않으며 살려주는 방법으로서 백성을 죽게 한다면 비록 죽더라도 죽인 자를 원망하지 않는다. 13. 풀이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농사일을 권장한다든지 길을 닦고 다리를 놓는 등 통목공사에 부역을 시킨다면 백성들은 필요한 줄 모르고 힘써 일할 것이다. 불이는 사람에 대해 감사할지언정 결코 원망하지 않는다. 도적의 때가 횡행해서 백성들의 집을 불사르고 재물을 빼앗는다든지 이웃 나라의 군대가 침략해 들어와서 백성들을 죽이고 국토를 유린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백성들을 동원해서 싸울 경우에도 백성들은 주저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울 것이다. 비록 싸움터에서 목숨을 잃더라도 그 임금을 원망하지 않는다. 백성을 위해서 하는 일에 있어서는 백성들이 마음으로 복종하며 어떤 희생을 당하더라도 불평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문장은 당시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백성을 혹사하는 제후들의 행위를 경계하고 백성을 살리는 정도 위에서 백성을 부릴 것을 강조한 것이다. 13.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패자의 백성은 기뻐서 의기양양한 것 같으며 왕자의 백성은 너그럽고 슬기로운 것만 같다. 왕자의 백성은 그들을 죽게 하여도 원망할 줄 모르며 이롭게 해주어도 그 공덕을 칭송할 줄 모른다. 백성이 날로 착한 길로 나가면서도 그렇게 만드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 대개 군자는 지나는 곳마다 백성을 감화시키며 그의 마음속에서 존재하는 것은 신묘하여 측량할 길이 없다. 그의 그 공덕의 성대함이 하늘과 땅의 조화와 더불어 병행하는데 어찌 패자의 변변치 않은 일시미봉의 정치에 비할 것인가. 프리. 왕자의 위대한 공덕을 찬양한 것이다. 패자의 백성과 왕자의 백성을 비교하여 볼 때 그 태도부터가 다르다. 패자의 백성들은 자신이 강대한 국가의 백성이라는 금지에서 의기양양한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그러나 왕자의 백성들은 덕화에 젖어서 마음이 편안하고 너그럽다. 언제나 유연자득한 모습이다. 왕자의 정치라는 것은 백성을 편안케 하고 백성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들을 죽인다 해도 원망할 줄을 모르며 또 왕자의 정치는 무위이화 즉 자기의 공업을 남에게 알리려 들지 않고 무언 무형 중에 어진 정치를 베푸는 것이므로 백성들이 평화와 자유와 안락을 누리면서도 그것이 누구의 힘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마치 풍년이 들어서 잘 살게 되는 것이 대자연의 위대한 힘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다. 패자의 일시적인 미봉책은 왕자의 원대하고도 이상적인 정치에 비교도 될 수 없는 것이다. 군자는 가는 곳마다 감화가 백성에게 미치며 그 성대한 덕업이 천지조화와 더불어 병행하는 것이니 그 얼마나 위대한가. 14.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인자한 말은 인자하다는 소문이 백성들에게 파고드는 것만 못하다. 잘하는 정치는 잘 가르치는 것으로 민심을 얻는 것만 못하다. 선정은 백성이 이를 두려워하고 선한 가르침은 백성이 이를 사랑한다. 선한 정치로는 백성의 재물을 얻고 선한 가르침으로는 백성의 마음을 얻는다. 15.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을 양능이라고 하며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을 양지라고 한다. 어린아이들도 그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없으며 그 장성함에 미쳐서는 그 형을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가 없다. 어버이를 친히 하는 것은 인이요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의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공통된 것이다. 16.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순께서는 깊은 산속에 사셨는데 나무와 돌틈에 거쳐하시고 사슴이나 멧돼지와 함께 노시었다. 그 깊은 산속에 야인과 다른 것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한마디의 선한 말을 들으시고 한 가지의 선한 일을 보시면 마치 강물을 터놓은 것과 같아서 그 도도한 흐름을 막을 자가 없었던 것이다. 프리. 이 문장은 성인의 마음속은 무력에 가리워지지 않고 지극히 영명하기 때문에 사물에 부딪히기만 하면 그 반응이 극히 빠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17.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해서는 안 될 것을 하지 않으며 욕심내서는 안 될 것을 욕심내지 않는다. 군자는 이와 같을 따름이다. 18.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덕행과 지혜와 학술과 제지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환란 속에 있게 마련이다. 오직 외로운 신하와 서자만이 그 마음가짐을 위태롭게 하며 환란을 염려하는 것이 깊기 때문에 사리에 통달하게 된다. 19. 프리. 결국 사람은 환란 속에서 재능을 닦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20. 하늘이 장차 대힘을 내리려는 사람에게는 먼저 그를 고난 속으로 몰아넣어서 심신을 단련시킨 뒤 큰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한다고 하였다. 21. 임금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신하라든지 남의 서자가 된 사람은 불우한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위태롭게 가지고 몸에 닥쳐올 환란을 걱정하여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므로 사리에 통달할 수 있는 것이다. 19.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임금을 섬기는 사람이 있으니 그 임금의 뜻을 맞추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이다. 사직을 편안하게 하는 신하가 있으니 사직을 안정시키는 것으로 기쁨을 삼는 자이다. 하늘이 낸 백성이라고 하는 자가 있으니 도를 천하에 행할 수 있다고 인정된 뒤에 비로소 행하는 자이다. 대인이라고 하는 자가 있으니 자기를 바르게 하고 남을 바르게 하는 자이다. 20.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으니 천하의 왕노릇하는 것은 이에 들어 있지 않다. 부모가 함께 살아계시며 형제가 무고한 것이 첫째 즐거움이오. 우러러서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구보보아서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둘째 즐거움이오.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이를 교육하는 것이 셋째 즐거움이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으니 천하의 왕노릇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 있지 않다. 21.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넓은 용토와 많은 백성은 군자가 원하는 바이나 즐거움은 이에 있지 않으며 나라를 천하의 중앙에 세우고 천하의 백성을 안정시키는 것은 군자가 즐거워하는 바이나 본성은 이에 있지 않다. 군자의 본성은 비록 도가 크게 행해진다고 하여도 조금 더 더하지 않으며 비록 궁하게 산다고 하여도 덜어지지 않는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분이 일정하기 때문이다. 군자의 본성은 이니 예지가 마음속에 뿌리받고 있어서 그 빛이 윤택하게 얼굴 위에 나타나고 등 뒤에 넘쳐 흐르며 몸에 베풀어져서 말을 하지 않아도 몸이 깨닫게 된다. 22.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이가 주를 피하여 북해 바닷가에 살다가 문왕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어찌 그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랴 나는 서백이 노인을 잘 공량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였다. 태공은 주를 피해서 동해 바닷가에 살다가 문왕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어찌 그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랴 나는 서백이 노인을 잘 공량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였다. 천하에 노인을 잘 공량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진 사람들이 자기가 돌아갈 곳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오묘의 택지에 담 밑에다 뽕나무를 심어서 한 지엄이가 누에를 치면 늙은이가 넉넉히 비단옷을 입을 수가 있으며 다섯 마리의 암탑과 두 마리의 암태지를 제때 기르면 늙은이가 고기 못 먹는 일이 없게 될 것이며 백묘의 전지를 한 지아비가 농사지으면 여덟 식구의 집안이 굶주리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서백이 노인을 잘 공량한다고 말하는 것은 전지와 택지를 제정하여 주고 뽕나무를 심고 가축을 기르게 하며 그 아내와 자식을 인도하여 그들의 노인을 공량하게 했기 때문이다. 나이 50이 되면 비단이 아니고는 따뜻하지 않고 70이 되면 고기가 아니고는 배부르지 않다. 따뜻하지 않고 배부르지 않은 것은 얼고 굶주리는 것인데 문항의 백성 중엔 얼거나 굶주리는 노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다. 풀이 정치의 목적은 결국 백성을 잘 살게 하는 데 있다. 문항은 백성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산업을 주어서 생활을 안정시켰으며 노인들은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잘 살 수 있었으니 실로 어진 정치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어진 통치자에게는 어진 사람들이 모여들게 마련이다. 문항이 주나라 창업의 기반을 굳건히 하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23.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전지를 잘 가꾸도록 해주고 세금의 부담을 가볍게 해주면 백성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다. 제철의 것을 먹고 예로써 용도를 조절한다면 재물을 이루다 쓸 수 없을 것이다. 백성들은 물과 불이 아니면 하루도 생활할 수 없는 법인데 어두운 저녁에 남의 집 문을 두드려 물과 불을 구할 때 주지 않는 자가 없는 것은 지극히 풍족하기 때문이다. 성인이 천하를 다스리면 백성이 곡식을 가지고 있기를 물과 불처럼 넉넉하게 만든다. 곡식이 물과 불처럼 넉넉하다면 어찌 어질지 않은 백성이 있겠는가. 24.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공자께서는 동산에 올라가 보시고 노나라의 자금을 깨달으셨으며 태산에 올라가 보시고 천하의 자금을 깨달으셨다. 그룹으로 바다를 본 사람에게는 다른 물은 물이 되기가 어렵고 성인의 문에서 논 사람에게는 다른 여러 말들이 올바른 말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물을 보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여울물을 보아야 한다. 해와 달은 밝음이 있으니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면 반드시 비치게 마련이다.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 군자가 도에 뜻을 두었을 때도 일정한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성현의 경지에 이를 수 없다. 프리 이것은 곧 도다라는 경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웬만한 것은 눈에 차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맹자는 이와 같은 비유를 들어서 성인의 도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흐르는 물이 웅덩이를 채운 뒤에야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군자가 도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그것이 마음속에 젖어서 겉으로 나타난 뒤에야 성현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25.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닭이 울면 일어나서 부지런히 선을 추구하는 자는 순의 무리이며 닭이 울면 일어나서 부지런히 이로움을 추구하는 자는 척의 무리이다. 순과 척의 구분을 알려면 다른 것이 없다. 이와 선의 차이일 뿐이다. 26.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양자는 나만을 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터럭 하나를 뽑아서 천하를 이롭게 한다 하여도 하지 않았다. 묵자는 겸해를 주장하여 머리 꼭대기부터 발꿈치까지 다 달아 없어진다 하더라도 천하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이라면 한다고 하였다. 자막은 그 중간을 잡았다. 중간을 잡는 것이 도에 가까운 것이기는 하지만 중간을 잡고도 곤도가 없으면 그것도 둘 중에 어느 한 가지를 고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어느 한 가지를 고집하는 것을 미워하는 까닭은 그것이 도를 해치기 때문이며 한 가지 일을 들어서 백 가지 일을 막아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프리 이 문장은 맹자가 양자의 위하와 묵자의 겸해와 자막의 집중을 비판한 것이다. 양자는 터럭 하나를 뽑아서 천하를 이롭게 한다 해도 하지 않겠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내세웠다. 육아에서는 인의 돌을 부르짖고 있으며 인을 심지덕 즉 마음의 덕이요 사랑의 원리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양자의 위하에는 남을 사랑하는 정신이라고는 터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그 때문에 육아에서는 양자를 인의 본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에 묵자는 남도 나와 마찬가지로 사랑해야 한다는 겸해서를 내세우고 머리 꼭대기부터 발꿈치까지가 달아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천하를 위할 수 있는 일이라면 사양치 않겠다고 했다. 육아에서는 나의 몸을 닦은 뒤에 남을 다스린다든가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로 미친다 등의 자신을 본의로 한 사고와 행동을 한다. 나라는 존재를 무시하는 묵자의 극단의 평등에는 의를 해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자막은 양자와 묵자의 두 극단을 피하고 그 중간을 취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그것이 비록 육아의 도에 가까운 것이기는 하나 때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융통성이 없다면 이것도 시중의 도를 해치는 것이라고 보았다. 중룡은 유교의 철학으로서 극단적인 것을 피하고 있다. 극단적인 것은 사람의 마음을 해치며 세상을 혼란 속으로 빠뜨리는 불순한 요소가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맹자는 양무계약서를 사설, 곧 사악한 언론으로 규정짓고 이것을 막는 것을 자신의 중대한 사명으로 삼았다. 27.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배고픈 자는 달게 먹고 목마른 자는 달게 마신다. 이것은 음식의 올바른 맛을 안 것이 아니라 기갈이 이것을 해친 것이다. 어찌 입과 배만이 기갈의 해가 되겠는가. 사람의 마음에도 또한 이와 같은 해가 있다. 사람이 기갈의 해로서 마음의 해를 삼지 않을 수 있다면 남만못함을 근심하지 않는다. 28.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유화해는 상공의 높은 지위로서도 그의 지조를 바꾸지 않았다. 프리. 유화해는 비열한 임금일지라도 정성껏 섬기고 변변치 않은 벼슬일지라도 사양치 않았다. 그리고 벼슬자리에 나가면 자기의 재능을 숨기지 않고 임금으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원망치 않으며 공공한 처지에 놓여도 근심하지 않았다. 또 자기와 함께 있는 자 중에 더러운 사람이 있어도 내가 어찌 나를 더럽힐 수 있으랴 하며 움직이지 않았다. 유화해는 그처럼 온화한 태도를 취했으나 인위의 도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었다. 삼공의 높은 지위로서 유혹을 해도 그는 지조를 바꾸지 않았다. 맹자는 유화해를 성지화자라고 하여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니 이 문장은 화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정도를 벗어나지 않은 유화해의 지조를 찬양한 것이라고 보겠다. 29.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사람을 비유해서 말한다면 마치 우물을 파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우물을 파는 데 있어 아홉 길을 파내려갔다 해도 샘솟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면 그것은 우물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30.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요순께서는 인위를 본성으로 타고났던 것이요. 탕왕이나 모왕께서는 몸을 닦아 인위를 채득한 것이며 오패는 인위를 빌린 것이다. 오래도록 빌리고서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자기가 진정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프리. 이 문장은 인위의 도에 있어서 요순과 탕무와 오패를 단계적으로 구별하고 있다. 요순은 본성을 따라서 인위를 행한 것이고 탕무는 노력을 해서 인위를 행한 것이며 오패는 인위를 표면상의 명분으로 빌린 것뿐이다. 그러므로 맹자는 오패를 힘으로서 인을 빌린 자라고 규정지었다. 30일 공손추가 여쭈었다. 이윤이 나는 정도를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다 하고 태갑을 동으로 쫓아냈는데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였으며 태갑이 어진 사람이 되자 다시 돌아오게 하였는데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현자는 남의 신하가 되어서 그 임금이 어질지 못하면 진실로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이윤의 뜻이 있다면 좋으나 이윤의 뜻이 없다면 그것은 찬탈이 되는 것이다. 프리 이윤은 탕왕을 도와서 거를 치고 은나라를 세웠다. 그런데 태갑이라는 왕은 도에 어긋나는 정치를 하였기 때문에 백성이 괴로워하고 천하가 흔들렸으므로 이윤은 태갑을 동으로 쫓아낸 뒤 잠정적으로 은나라를 다스렸다. 태갑이 3년 동안 동에 있으면서 잘못을 리우치고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윤은 또다시 태갑을 돌아오게 해서 왕위에 앉혔으며 그 뒤 어진 정치가 행해져서 은나라에 번영을 가져왔던 것이다. 공손추는 이윤이 남의 신하로서 그 임금을 쫓아낸 데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았다. 따라서 스승 맹자에게 현명한 판단을 구하였으며 맹자는 이에 대해서 이윤과 같이 천하를 위하는 공정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묻박았다. 이윤의 뜻이 있다면 좋지만 이윤의 뜻이 없다면 이것은 찬탈행위를 면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천하 후세에 신하된 자들이 이윤의 고사를 명분으로 내세워서 찬탈행위를 한 것을 경계한 것이라고 보겠다. 32. 공손추가 여쭈었다. 시에 일 없이 녹을 먹어선 안 된다고 했는데 군자가 농사짓지 않고 먹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군자가 그 나라에 있어서 임금이 그를 등용하면 나라가 편안해지고 부유해지며 번영하게 된다. 그 나라의 자제들이 그를 따라서 배우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충성되고 믿음이 있게 된다. 일하지 않고는 녹을 먹지 않는다는 것에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는가? 33. 왕자 점이 물었다. 선비는 무엇을 일삼아야 합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뜻을 높이 가져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뜻을 높이 갖는 것입니까? 인의를 따를 따릅니다. 한 사람이라도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인이 아니며 마땅히 차지할 것이 아닌데 취하는 것은 의가 아니다. 어디에 살아야 하는가? 인이 바로 살 곳이다. 갈 길이 어디에 있는가? 의가 바로 갈 길이다. 인에 살고 의의를 따라간다면 대인의 할 일이 다 갖춰지는 것이다. 34.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증자는 의롭지 않은 것이라면 제 나라를 준다 하여도 받지 않을 것임을 사람들이 다 믿고 있으나 이것은 한때 그들의 한 대소쿠리의 밥과 나무 그릇의 국을 버리는 것과 같은 작은 의의일 뿐이다. 사람에게는 친척과 군신 상하의 일륜을 끊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 그 작은 의로서 그 큰 것을 믿는다는 것이 어찌 옳은 것이겠는가? 프리. 제나라 사람들은 중자를 염결한 선비라고 생각하여 불이라면 제나라를 준다 해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맹자는 진중자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형이 받는 녹이 불이라고 해서 형을 피하고 어머니를 떠나 오릉에서 응거생활을 하였다. 이것은 작은 염결에 지나지 않으며 형을 피하고 어머니를 버린 것이 일륜의 큰 죄이다. 진중자가 작은 염결을 알 뿐 자신의 큰 허물을 모르는데 어찌 현명한 일인가? 이 문장은 사람에 대한 가치판단은 신중과 정확을 기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35. 도웅이 여쭈었다. 순께서 천자로 계시고 고요는 사가 되었는데 고수가 사람을 죽였다면 어떻게 하였을까요?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그를 체포할 따름이다. 그렇다면 순께서 이것을 못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순께서 어떻게 그것을 금할 수 있겠는가? 고요가 이어받은 권한이 엄연히 있다. 그렇다면 순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순께서는 천하를 버리는 것을 헌신적 버리는 것처럼 할 것이므로 남모르게 아버지를 등에 업고 도망쳐 바닷가에 사시면서 몸이 죽을 때까지 즐거워하시며 천하를 잊으실 것이다. 36. 맹자께서 범으로부터 제나라 서울로 가셔서 제왕의 아들을 바라보시고 위연히 감탄해서 말씀하셨다. 37. 처에 있는 지위가 그 기품을 바꾸고 복량하는 것이 그 몸을 바꾸는 것이다. 37. 크도다. 처에 있는 지위여. 다 사람의 자재가 아니겠는가?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38. 왕자의 궁실과 거마와 의복은 다른 사람과 같은 것이 많다. 그런데 왕자가 저와 같은 것은 그 처에 있는 지위가 그처럼 만든 것이다. 38. 하물며 천하의 넓은 곳에 거쳐하는 자에게 있어서랴. 39. 노나라 임금이 송나라로 가서 질택의 문을 열라고 소리쳤는데 문지기가 말하기를 그것은 우리 임금이 아닌데 어찌 그처럼 목소리가 우리 임금과 비슷한가? 라고 하였다. 40. 이것은 다른 것이 없다. 처에 있는 지위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40. 프리. 맹자는 제나라 서울에서 제나라 왕자의 모습을 바라보고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40. 제나라 왕자라는 특수한 환경이 그처럼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데 인위가 마음속에 젖고 겉에 넘쳐 흐르는 천하의 광고에 처해 있는 사람이야 더 말할 것이 없지 않은가? 41. 이 문장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내 뜻을 두고 천하의 광고에 처할 것을 곤유한 것이다. 37.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먹이기는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지로 여기고 사귀는 것이며 사랑하면서도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짐승으로 보고 기르는 것이다. 공경하는 마음이란 패백을 보내기 전부터 임이 있는 것이다. 겉으로 공경하면서 실상이 없다면 군자는 헛되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이다. 38. 프리. 이 문장은 당시 제후들에게 현자를 공경하는 성의가 없음을 개탄한 것이다. 현자를 대하는 군주의 태도에는 무엇보다 공경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며 현자를 초빙하는 패백을 보내기 전부터 이미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공경하는 것이 형식에만 그치고 실상이 없다면 그것도 안 된다. 공경하고 사랑해서 기르는 성의가 있음으로써 군자는 비로소 기꺼이 벼슬에 나가고 도를 행하기에 힘쓰게 될 것이다. 38.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형상과 빛은 천성이다. 오직 성인이라야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다. 40. 프리. 형상과 빛을 천성 그대로 지닐 수 있는 것은 오직 성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맹자는 사람들에게 성인을 본받아 본성을 존양함으로써 형상과 빛의 천성을 보존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39. 재선왕이 상기를 단축시키고 싶어 하였다. 공손추가 여쭈었다. 기념상으로 하는 것도 그만두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그 형의 팔을 비트는데 그대가 천천히 비틀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역시 그에게 효도와 우애를 가르칠 따름이다. 왕자로서 그 어머니가 죽은 자가 있었다. 그의 사부가 몇 달의 상기를 청하였다. 공손추가 여쭈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마치려 해도 그럴 수 없는 것이다. 비록 하루라도 더하면 그만두는 것보다 낫다. 먼저의 경우는 이것을 금하지 않는데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풀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지 3년이 되어야 비로소 부모의 품을 면할 수 있다고 해서 예의 부모의 복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재선왕은 이 복상기간을 단축시키고 싶어 했다. 공손추가 이 말을 듣고 스승 맹자에게 기념복으로 단축시키는 것은 그만두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고 묻게 되었다. 맹자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마치 동생이 형의 팔을 비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팔을 천천히 비틀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다는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리고 효제의 길을 가르쳐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만이 현명한 일이라고 일러주었다. 이것은 곧 3년의 복상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사람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그 뒤 어떤 왕자의 생모가 죽었는데 왕자가 왕의 후궁인 그의 어머니의 복상을 원했으므로 왕자의 사부는 왕자를 위해서 몇 달 동안의 복상을 왕에게 청하였다. 그러나 의뢰에 의하면 후궁소생의 왕자는 생모의 복상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손추는 또다시 맹자에게 그와 같은 요청이 도리에 맞는 것인지를 묻게 되었다. 그러자 맹자는 3년 복상은 허용될 수 없으며 정 복상을 하고 싶다면 하루만이라도 복상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말로써 긍정적인 태도를 표명했다. 제선왕이 3년의 복상기간을 단축시키고 싶어하는 것은 인자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해서 반대를 하였고 왕자의 경우에는 비록 예에는 없으나 자식으로서 어머니의 복상을 원하는 것은 도리에 맞는 이름으로 찬의를 표명한 것이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에는 5가지가 있다. 제때 내린 비가 촌목을 화육해하는 것 같이 하는 방법이 있다. 덕을 성취시키는 방법이 있다. 재능을 발달시켜주는 방법이 있다. 물음에 답해주는 방법이 있다. 혼자서 덕을 닫게 해주는 방법이 있다. 이 5가지는 군자가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이다. 41. 공손추가 여쭈었다. 도는 높고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라도 올라가는 것과 같아서 도달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나 도달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날마다 부지런히 힘쓰도록 하지 않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훌륭한 목수는 졸렬한 목수를 위하여 먹줄 수는 방법을 고친다든가 없애는 일이 없으며 얘는 졸렬한 사수를 위하여 활 당기는 방법을 고치지 않았다. 군자는 활을 당겨가지고 아직 쏘지는 않고 있으나 마치 화살이 금방 날아가기라도 할 것 같은 태세다. 중룡의 도에 맞게 선다면 능력이 있는 사람은 따라오게 마련이다. 42.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천하에 도가 있을 때는 도로서 몸을 따르게 하고 천하에 도가 없을 때는 몸으로서 도를 따르게 한다. 도로서 다른 사람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제껏 들어보지 못하였다. 풀 2. 천하에 도가 있을 때는 도를 행해서 몸을 세우고 도가 없을 때는 몸을 물러서서 도를 지켜야 한다. 어떤 경우이건 도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사욕에 따라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43. 공도자가 여쭈었다. 등갱이 문화에 있을 때 예로서 대해주심이 오를 듯한데 묻는 말에 대답도 아니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귀한 것을 믿고 물으며 현명한 것을 믿고 물으며 연장이 된다는 것을 믿고 물으며 공로가 있다는 것을 믿고 물으며 오래 사귀어온 친구의 의가 있다는 것을 믿고 묻는 경우에는 다 대답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등갱에게는 그 가운데서 두 가지가 있었다. 풀 2. 등갱은 등나라 임금의 동생으로서 맹자의 문화에서 배웠는데 맹자는 그를 예로서 대하지도 않고 묻는 말에 대답도 해주지 않는 차가운 태도로 임하였다. 공도자는 스승의 그와 같은 태도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기 때문에 그 까닭을 물었던 것이다. 맹자는 이에 대해서 등갱이 자신의 신분의 귀함과 현명함을 믿고 물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였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사제의 도가 있을 뿐이다. 거기에 귀함과 현명 등을 내세우는 일이 게재되어서는 안 된다. 이 문장은 맹자가 사제의 도를 강조한 것이다. 44.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만두지 않아야 할 때 그만두는 자는 그만두지 않은 것이 없을 것이며 후하게 할 때 박하게 하는 자는 박하게 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나가는 것이 빠른 자는 뒤로 물러가는 것도 빠르다. 프리. 그만두어서는 안 되는데도 그만두는 사람은 어떠한 일도 완성시킬 수 없으며 인정을 베풀어야 할 때 인정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인정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가는 속도가 너무 빠른 사람은 물러나는 속도도 또한 빠르게 마련이다. 이 문장은 일을 한다거나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중령의 도를 지킬 것을 강조한 것이다. 45.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물건에 대해서는 사랑하나 인자하지는 않으며 백성에 대해서는 인자하나 친하지는 않는다. 육친을 친해하고 백성에게 인자하며 백성에게 인자하고 사물을 사랑한다. 46.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지자는 모르는 것이 없겠으나 마땅히 먼저 힘써야 할 일을 급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인자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없겠으나 현자와 친하는 일을 서두르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요순의 지혜로움으로도 모든 사물을 두루 알 수 없었던 것은 먼저 힘써야 할 일을 서둘렀기 때문이다. 요순의 인으로도 천하 사람을 두루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은 현자를 친하는 일을 서둘렀기 때문이다. 3년의 상기를 지키지 못하면서 사마나 소공의 복을 살핀다든지 손으로 밥을 마구 퍼먹고 국물을 훌훌 들이키면서 마른 고기를 이빨로 끊어먹지 말아야 한다고 탓하는 것은 먼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풀이 모든 사물을 두루 알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두루 사랑한다는 것이 이상임에는 틀림없으나 일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다. 힘써야 할 큰 일이나 급한 일들을 뒤로 돌리고 변변치 않은 일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일륜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이라고 할 수 있는 3년 상은 소홀히 하면서 심화나 소공과 같은 가벼운 상례를 문제 삼으며 손으로 밥을 퍼먹고 국물을 소리내서 들이키는 큰 비례를 하면서 고기를 이빨로 끊어먹는 것 같은 대수롭지 않은 비례를 탓하는 것은 일의 경중과 손으로 모르는 행동이다. 진심장구하 1.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불인하도다. 양해왕이여. 인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하며 불인한 자는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한다. 공손추가 여쭈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해왕이 토지 때문에 그 백성들을 피투성이로 만들며 싸웠으나 크게 패하였다. 보복을 하려하나 이길 수 없음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제를 몰아서 죽게 하였다. 이런 것을 두고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풀이 토지와 백성을 비교해 볼 때 물론 백성이 더 귀중하다. 그런데 양해왕은 사랑하지 말아야 할 토지를 더 얻기 위해서 사랑해야 할 백성들을 죽이고 또 그의 자제까지 죽여버렸다. 이 얼마나 불인한 짓인가. 이 문장은 양해왕의 불인을 비판함으로써 당시 전쟁을 좋아하는 제후들의 각성을 촉구한 것이다. 2.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춘추에는 의에 맞는 싸움은 없었으나 저쪽이 이쪽보다 나은 것은 있었다. 정이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치는 것이다. 적국끼리는 서로 정하지 못한다. 풀이 춘추는 노흥공에서부터 노예공 때까지 242년 동안 사관들이 기록한 노나라의 사기에다 공격을 하였다. 공자가 첨삭을 하고 포편물 더해 만든 사서로서 대의에 밟고 공정무사하였기 때문에 중국 사서의 표준이 되고 있다. 공정한 언론을 말할 때 흔히 춘추필법이라는 말을 쓰며 정의를 찬양할 때 춘추대의라는 말을 쓴다. 춘추시대에는 제후들이 서로 공보를 일삼아서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는 상태였다. 춘추무의전이란 춘추시대에는 의리에 맞는 전쟁이 없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 말은 주나라의 왕실을 중심으로 하는 봉곤제도 체제 밑에서 가능한 논리이다. 제후에게 잘못이 있을 때는 왕이 군대를 보내서 이를 정벌하고 그 죄를 바로잡게 되어 있으며 제후들이 서로 싸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와 같은 견지에서 볼 때 제후들의 공벌이란 합리화될 수가 없다. 3. 맹작해서 말씀하셨다. 석영의 기록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것이 없는 이만 갖지 못하다. 나는 무성편에 있어서 두세 장의 주관을 믿을 뿐이다. 인자는 천하에 대적할 리가 없게 마련이다. 지극히 인해함으로써 지극히 불인함을 치는 데 있어 어떻게 피가 넘쳐 흘러서 절국공의를 띄워보내는 데까지 이르겠는가. 프리. 맹자의 서책에 대한 견해다. 석영 무성편에는 주무왕이 은나라의 주왕을 쳐부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피차 간의 싸움이 어찌나 격렬하였던지 피가 넘쳐 흘러서 절국공의를 떠내려 보냈다고 되어 있다. 은나라의 주왕은 폭군의 대명사로서 지극히 불인한 자이다. 백성들은 그가 망하기를 마치 7년 대안의 비를 바라는 것 같이 하였다. 주 무왕은 지극히 어진 임금으로써 천하의 민심이 다 그에게로 쏠리고 있었다. 인자는 무적이라고 했다. 무왕의 지극한 인으로써 주왕의 지극한 불인을 치는 데 있어서 그 싸움이 얼마나 처절했던지 피가 넘쳐 흘러 절국공의를 떠내려 보낼 정도까지 되었다 하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다. 서책의 기사는 과장을 해서 실상을 지나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진위만을 파악하면 된다. 서경은 삼경의 하나인데도 맹자는 무성편 가운데서 두세 장의 주관을 믿는 데 그친다고 하였다. 이 문장은 무성편에 대한 후세 사람들의 의혹을 풀어주려는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인이 싹트는 것을 방지하려는 맹자의 의도가 들어 있다고 보겠다. 4.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나는 진을 잘 치며 전쟁을 잘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큰 죄이다. 국군이 인을 좋아한다면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는 것이다. 남쪽을 치면 북쪽 오랑캐가 원망하고 동쪽을 치면 서쪽 오랑캐가 원망하니 왜 우리는 뒤로 미루는가 라고 하였다. 무왕께서 은나라를 정벌하실 때 혁거가 삼백냥이오 용사가 삼천명이었다. 왕께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을 편안케 하려는 것이다. 너희 백성들을 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어 은나라의 백성은 마치 짐승이 뿔을 땅에 부딪히듯이 머리를 땅에 대고 조아렸던 것이다. 정의라는 것은 곧 바로잡는다는 뜻이다. 주왕의 포악한 정치에 시달린 백성들이 저마다 자기 나라를 바로잡아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전쟁을 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는가. 프리.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맹자는 여기에서 또다시 진을 잘 치며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큰 죄인이라고 못박았다. 인자한 사람은 한 번 정벌을 시작한다면 천하의 백성들이 앞을 다투어서 따라오게 마련이다. 인자한 사람에게는 전쟁이 필요치 않은 것이다. 5.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목수나 술에 만드는 공장은 남에게 규구를 만드는 법을 가르칠 수는 있으나 기술이 좋아지도록 만들 수는 없다. 6.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순인근께서는 마름밥을 잡수시고 푸성기로 요기를 하시던 시절에는 마치 인생을 그처럼 지내실 것 같더니 그가 천자가 되어서는 채색 그림든 옷을 입으시고 검은고를 타시며 두 여인이 시중을 들었는데 마치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하셨다. 7. 풀이 성인은 본성을 지키기 때문에 환경이 달라졌다 해서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7.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남의 어버이를 죽이는 일이 극히 중대하다는 것을 알았다. 남의 아버지를 죽이면 남도 내 아버지를 죽일 것이며 남의 형을 죽이면 남도 또한 내 형을 죽일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비록 제 손으로 그 부형을 죽인 것은 아니나 그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8.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옛날에 관문을 만들었던 것은 포악함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오늘날 관문을 만든 것은 포악한 짓을 하기 위한 것이다. 8. 옛날에 관문을 만든 것은 통행하는 사람을 기찰에서 불순분자를 색출하고 강포한 세력의 침투를 막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관문을 만든 것은 강포함을 막기보다는 포악한 짓을 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출입하는 사람들로부터 관세를 받고 관문 안에서는 옛날 11세로 받던 세금을 거의 2분의 1이나 되는 세금으로 받아가는 수탈을 일삼았다. 이 문장은 포악을 막기 위한 고대의 관문과 포악을 하기 위한 당시의 관문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백성을 못살게 구는 제후들의 포악한 정치를 비판하였다. 9.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자신이 도를 행하지 않으면 처자에게도 행해지지 않고 남을 부리는 데 도로서 하지 않으면 처자에게도 행해질 수 없다. 10.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이익을 추구하는 자는 흉년도 그를 굶겨 죽일 수가 없고 덕이 많은 사람은 사악한 세상도 그의 뜻을 어지럽게 할 수가 없다. 11.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천승의 나라도 사양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그가 진실로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한 대소코리의 밥과 한 나무 그릇의 국에도 탐내는 빛이 표정에 나타난다. 12.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진이를 신임하지 않으면 나라가 공허해지고 예의가 없으면 상하의 질서가 문란해지며 좋은 정사가 없으면 재정이 부족해진다. 13.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불인하고서 한 나라를 얻은 자는 있었으나 불인하고서 천하를 얻은 자는 이때까지 있지 않았다. 14.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성이 가장 기중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요. 임금이 가장 가벼운 것이다. 그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천자가 되며 천자의 신임을 얻어야 제후가 되고 제후의 신임을 얻어야 대부가 된다. 제후가 무도하여 사직을 위태롭게 한다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버린다. 희생의 재물이 살찌고 재물로 드리는 곡식을 정결하게 해서 제때 제사를 드렸는데도 날이 가물고 홍수가 난다면 곧 사직을 갈아치운다. 15.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성인은 백세의 스승이시니 백이와 유하해가 그러하시다. 16. 그러므로 백의의 풍도를 들으면 탐욕스러운 사람도 청렴해지고 나약한 사람도 뜻을 세우게 되며 유하해의 풍도를 들으면 박한 사람도 후해지고 도량이 좁은 사람도 너그러워진다. 17. 백세전에 분발하였는데 백세 뒤에 듣는 자가 감동하여 분발하지 않은 이가 없으니 성인이 아니고서야 이와 같을 수가 있겠는가 하물며 직접 성인을 가까이에서 그 훈도를 받은 자에게 있었으랴 16.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되는 원리이다. 이것을 합하여 말하는 것이 도이다. 17.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공자께서 노나라를 떠나실 때는 더디도다 나의 가는 길이여라고 하셨으니 이것은 부모의 나라를 떠나가는 도리이다. 제 나라를 떠나실 때는 밥을 지으려고 씻어놓았던 쌀을 건져가지고 떠나셨으니 이것은 다른 나라를 떠나가시는 도리인 것이다. 18.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진나라와 체나라 사이에서 횡액을 당하신 것은 그 나라들의 군신상하와 교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19. 순자 유자편에 보면 군자가 초나라로 가다가 진나라와 체나라 사이에서 횡액을 당하여 7일 동안이나 굶는 공경을 겪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19. 학계가 맹자에게 말하였다. 저는 사람들로부터 비난만 듣고 있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상심할 것이 없다. 선비는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말을 듣는 법이다. 시의 시름을 금치 못하네. 무소인들로부터 성냄을 받는도다 라고 하였는데 공자의 경우가 그러했다. 또 시의 이르기를 비록 그들의 성냄을 사라지게는 못하였으나 그의 명성도 읽지는 않았도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문항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20.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옛날의 어진이는 그 밝은 도리로서 남의 도리를 밝히게 하였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 어두운 도리로서 남의 도리를 밝히게 하려고 든다. 21. 맹자께서 고자에게 말씀하셨다. 상경의 지름길을 얼마 동안 사람이 다니게 되면 제대로 길을 이룰 수가 있으나 조금만 사이를 두고 다니지 않아도 곧 띠풀이 번성에서 막혀버린다. 이제 띠풀이 그대의 마음을 막았도다. 22. 고자가 맹자에게 말하였다. 우왕 때 음악이 문항 때 음악보다 우수하였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세부개 끈이 다 다른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성문 밑에 난 수레바퀴의 자국을 말 두필의 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풀이 고자는 맹자를 향해서 우왕 때의 음악이 문항 때의 음악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우왕 때의 세부개 끈이 마치 조미라도 먹은 것처럼 다 달아 있었다는 것을 인용해서 말했다. 끈이 다 달았다는 것은 그 소리가 좋았기 때문에 사람이 이 악기를 많이 사용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맹자는 성문 밑에 깊이 패여 있는 수레바퀴 자국이 단지 두필의 말에 힘 때문이겠는가 하는 점을 들어서 그처럼 경솔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성 안의 길은 넓기 때문에 마차들이 마음대로 달릴 수가 있어서 수레바퀴의 자국이 극히 얕게 나타난다. 그러나 성 밑의 길은 겨우 수레 하나가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와 같이 좁은 길을 모든 수레가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처럼 수레바퀴의 자국이 깊어진 것이지 결코 말 두필의 힘이 한 번에 그와 같이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우왕은 문왕보다 천년이나 이전에 살아 있었다. 오랜 세월의 흐름에 따라 끈이 다른 것이며 문왕의 세북은 연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끈이 성한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우열을 논하는 것은 잘못이다. 23. 제나라의 기근이 들었다. 진진이 맹자께 말씀드렸다. 백성들이 다들 선생님께서 또다시 당읍의 곡식 창고를 열어 구제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또다시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만 같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풍부의 꼴이 되는 것이다. 진나라 사람 중에 풍부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범 때려잡기를 잘하였다. 그는 마침내 선량한 선비가 되었고 하루는 들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범을 쫓고 있었다. 범위 상구비의 의지에서 버티고 있자 아무도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는 풍부를 바라보며 달려와 맞이했다. 풍부는 팔을 걷어붙이고는 수레에서 내렸다. 사람들은 이를 기뻐하였으나 뜻 있는 선비는 그를 비웃었던 것이다. 프리 제나라에 기근이 들었을 때 맹자는 제선왕에게 권해 당읍에 있는 곡식 창고를 열어서 백성들을 구율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또다시 기근이 들어 백성들은 이번에도 맹자가 저번과 같은 방법으로 구율해주기를 열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맹자는 자기의 진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제나라를 떠날 의도가 있었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지난번과 같은 일을 되풀이하려 들지 않았다. 진진이 맹자의 의사를 물어보았으나 맹자는 풍부의 고사를 들어서 이를 거절하였다. 진나라 사람 풍부는 처음에는 범을 잘 때려잡아서 이름이 높았지만 뒤에 행동을 고쳐서 선비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걸핏하면 폭력을 휘두르던 그 옛날의 행태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행동에 있어서 절도가 없는 것을 어떻게 군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24.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입이 좋은 맛을 눈이 좋은 빛을 귀가 좋은 소리를 코가 좋은 냄새를 사지가 편안한 것을 바라는 것은 본성이기는 하나 거기에는 천명이 있기 때문에 군자는 이것을 본심이라고 이르지 않는다. 부자 사이의 인, 군신 사이의 의, 빈주 사이의 예, 현자의 지, 성인의 천도에 있어서 모두가 천명이기는 하나 여기에는 사람의 본성이 있으므로 군자는 이것을 천명이라고 하지 않는다. 풀이,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고 아름다운 빛을 보고 싶어하는 감각적인 욕망은 사람의 본성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 운명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그것을 본성이라고 하지 않는다. 즉, 무한정으로 추구하지 않는다. 부자 사이의 인이나 군신 사이의 의와 같은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도덕을 이상대로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운명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은 도덕성인 본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자는 운명으로 돌려서 자연에 맡기지 않고 그 시련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다. 25. 호생불해가 여쭈었다. 악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맹작해서 대답하셨다. 선인이며 믿을만한 사람이다. 어떤 것을 선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신이라고 합니까?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모든 선을 몸에 지닌 것을 신이라고 하며 선을 행하기에 힘써서 마음속에 충만되는 것을 미라고 한다. 선이 마음속에 충만되어서 그 빛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을 위대하다고 하고 덕이 지극히 성대해서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는 것을 성이라고 하며 지극히 성스러워서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것을 신이라고 한다. 악정자는 앞에 두 가지 가운데 놓여 있고 뒤에 네 가지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26. 맹작해서 말씀하셨다. 묵을 떠나면 반드시 양에게로 돌아가고 양을 떠나면 반드시 유에게로 돌아온다. 돌아오면 그를 받아들일 따름이다. 오늘날의 양묵과 시비곡직을 논변하는 사람들은 마치 노친대지를 쫓는 것과 같다. 이미 우리 속에 들어갔는데도 또 따라가서 그 다리를 묶는다. 풀이 묵가는 겸해를 주장하고 양가는 자해를 주장하여 다 같이 극단을 달리고 있다. 그러므로 양가나 묵가로 쏠렸던 사람들은 결국 잘못을 깨닫고 유가의 중용의 도로 돌아오게 된다. 그렇다면 이들을 관대하게 받아들여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만 한다. 결코 그들에 대해서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노친대지를 우리 속에 몰아넣으면 그곳으로 그만이지 달아난 것이 밉다고 다리까지 묶어둘 수는 없다는 논리이다. 맹자는 이단에 빠졌다가 잘못을 깨닫고 유가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일 것을 강조했다. 27. 맹작해서 말씀하셨다. 포루의 정과 속미의 정과 역역의 정이 있으니 군자는 한 번에 한 가지만 받들고 두 가지를 뒤로 미룬다. 한 번에 두 가지를 받아들이면 굶어 죽는 백성이 생기고 한 번에 세 가지를 받아들이면 부자가 흩어지게 된다. 풀이 당시의 세 가지 부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포루의 정, 즉 직물이나 실로서 바치는 세금은 여름에, 속미의 정은 가을에, 역역의 정은 겨울에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세 가지 세금을 각각 시기에 맞추어서 받아들임으로써 백성들의 어려움을 덜 여는 것이다. 만일 여러 가지 세금을 한꺼번에 받아들이면 백성이 심한 도탄에 빠지게 된다. 맹자는 한 번에 두 가지 세금을 받아들인다면 굶어 죽는 백성이 생기게 되고 세 가지를 받아들인다면 집이 파산하여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비참한 파멸이 도래하게 되리라는 것을 들어서 개인의 이익 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민생을 돌보지 않는 제후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28.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제후의 보배에 세 가지가 있으니 토지와 백성과 정사이다. 주옥을 보배로 산는 자가 있다면 재앙이 반드시 몸에 미칠 것이다. 29. 분성갈이 제나라에서 벼슬 살게 되자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분성갈은 죽으리로다. 분성갈이 살해당하였다. 문인이 맹자께 여쭈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그가 장차 죽임을 당할 것을 아셨습니까? 그 사람 됨이 재주가 조금 있기는 하나 군자의 대도를 알지 못하고 있으니 곧 몸을 죽이기에 족할 따름이다. 30. 맹자께서 등나라에 가셨을 때 별궁에 묵으셨다. 창사 위에 신 삼던 것이 놓여 있었는데 별궁지기가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어떤 사람이 맹자를 향하여 여쭈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까? 종자가 감춘 것입니까? 그대는 이것으로써 신을 훔치러 온 걸로 생각하는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나는 교과를 설정하고 사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는 자는 붙들지 않고 오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며 진실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기만 한다면 받아들일 뿐이다. 30.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차마 하지 못하는 면이 있는데 이것을 마구 하는 면에까지 미루어 나가는 것이 인이다. 사람이 남을 해치고 싶지 않은 마음을 확충시킨다면 인을 이루 다 쓸 수 없을 것이며 벽을 뚫거나 담을 뛰어넘는 짓을 하기 싫은 마음을 확충시킨다면 의를 이루 다 쓸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이 남에게 이놈저놈하며 경멸을 당하는 일이 없는 행동을 확충시킨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의가 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선비가 말할 처지가 아닌데 말을 하는 것은 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의사를 떠보는 것이며 말을 해야 할 경우에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의사를 떠보는 것이니 이런 것들은 다 벽을 뚫고 담을 뛰어넘는 것에 속하는 종류이다. 프리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남의 슬픔이나 고통을 차마 그대로 보아 넘기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그 차마 보아 넘기지 못하는 마음을 보아 넘기는 일에까지 미루어 나가는 것을 인이라고 한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와 같은 마음을 그 하는 일에까지도 미루어 나가는 것을 의라고 한다. 맹자는 인이에 대한 정의를 이와 같이 내렸다. 그리고 인을 구하는 방법으로써 사람을 해치고 싶지 않은 마음을 확충시킬 것과 의리를 구하는 방법으로써 남의 집 벽을 뚫거나 담을 뛰어넘는 짓을 하기 싫은 마음을 확충시켜 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 선비로서 말을 아니할 때 말을 해서 남의 생각하는 바를 탐지하려 든다든지 말을 해야 할 때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각하는 바를 탐지하려는 것 같은 행동은 마치 남의 집 벽을 뚫고 담을 뛰어넘는 것 같은 행동이라고 비판하였다. 32.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말이 극히 비근하면서도 그 뜻이 심원한 것은 착한 말이오. 실천하기가 쉬우면서도 그 베풀어지는 것이 넓은 것은 착한 도리이다. 군자의 말은 극히 평범한 것이지만 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군자가 실천하는 것은 그 몸을 닦음으로써 천하를 평화스럽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병폐는 자기의 밭은 버려두고 남의 밭에 김을 매는 것이며 남에게 구하는 것은 무거우면서도 자신의 임무는 가볍게 하려는 것이다. 33.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요인금과 순인금께서는 본성대로 하신 분이시며 탕왕이나 무왕께서는 본성을 회복하신 것이다. 몽가진과 행동하는 것이 절로 예에 들어맞는 것은 성덕이 지극한 것이며 죽은 사람을 곡하여 슬퍼하는 것은 산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덕을 행하여 어긋나지 않는 것은 장록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말에 반드시 믿음이 있는 것은 행시를 바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본성대로 한 것이다. 군자는 법도를 행하여 천명을 기다릴 따름이다. 34.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대인을 설득할 적에는 그를 가볍게 여기고 그의 굉장한 위세를 눈 안에 두지 말아야 한다. 나는 뜻을 얻어서 출세하더라도 높이가 몇 개씩 되고 석갈의 머리가 몇 자씩 되는 집에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뜻을 얻어서 출세하더라도 음식을 사방 열 자나 되는 상에다 놓고 시중 드는 미녀가 수백 명씩 되는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뜻을 얻어서 출세하더라도 질탕하게 놀며 술을 마시거나 말을 달려서 사냥을 한다거나 행차를 하는데 뒤따르는 수레가 천량식 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에게 있는 것은 다 내가 하지 않는 것들이고 나에게 있는 것은 다 옛날 성연의 법도이다. 내가 무엇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겠는가? 프리 이 문장은 유세객으로서 왕공기인을 설득시키는데 임하는 자세를 설명한 것이다. 35.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본심을 기르는 데는 욕심을 적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그 사람 댐이 욕심이 적다면 비록 본심을 보존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극히 적을 것이다. 그 사람 댐이 욕심이 많다면 비록 본심을 보존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극히 적을 것이다. 36. 증석이 양조를 즐겨 먹었기 때문에 증자께서는 차마 양조를 먹지 못하였다. 공손추가 여쭈었다. 회와 불고기와 양조 중에 어느 것이 맛있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회와 불고기이다. 그렇다면 증자께서는 무엇 때문에 회와 불고기만 잡수시고 양조는 잡수시지 않는 것입니까? 회와 불고기는 사람들이 모두 즐겨 먹는 것이요. 양조는 혼자만이 즐겨 먹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어른의 이름을 부르기를 꺼리고 성은 꺼리지 않는 것과 같으니 성은 다 같이 쓰는 것이요. 이름은 혼자만이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프리. 증석이 생전의 양조를 즐겨 먹었기 때문에 증자는 아버지를 추모하는 마음에서 차마 양조를 먹지 못했다. 이 문장은 맹자가 증자의 효도를 밝힌 것이라고 보겠다. 37. 만장이 여쭈었다. 공자께서 진나라에 계실 적에 어찌 돌아가지 않으리요? 내 문화의 인사들은 광관하여 진취적이며 처음 뜻을 잊지 않는다. 라고 하셨는데 공자께서 진나라에 계시면서 무엇 때문에 노나라의 광사들을 생각하신 것입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공자께서 중도의 길을 가는 사람을 얻어서 가르치지 못한다면 반드시 광자와 견자를 택할 것이로다. 광자는 진취적이요. 견자는 굳게 본분을 지켜서 하지 않는 바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공자께서 어찌 중도를 가는 사람을 원하지 않으셨겠는가? 반드시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 가는 사람을 생각하신 것이다. 감히 묻자옵니다. 어떻게 해야만 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금장, 증성, 목피와 같은 사람이 공자께서 말씀하시는 바의 광자이다. 무엇 때문에 광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뜻이 높고 커서 옛사람이여, 옛사람이여라고 입버릇처럼 되뇌이지만 그들의 행동을 살펴본다면 행동이 말을 덮어주지 못한다. 광자도 또한 얻을 수가 없다면 불의를 더럽게 여기는 인사를 얻어서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으니 이것이 견자이다. 광자의 또 다음 가는 것이다. 프리, 만장은 공자가 중도지사가 아닌 광사를 생각한 데 대하여 의문을 금치 못해서 스승 맹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맹자는 이에 대하여 노노 자로편에 나오는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 답변했다. 중도지사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광자나 견자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 비록 행동이 말을 따르지는 못하나 진치적이며 옛날 성연의 도를 행하려는 초지를 변치 않는 사람을 광자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중도지사 다음 가는 인물이다. 견자란 신중하면서도 지조를 지켜서 옳지 않은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써 광자의 다음 가는 인물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 문 앞을 지나면서 내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내가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오직 향원뿐이다. 향원은 덕의 적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감히 묻혀옵니다. 어떤 자를 가리켜 향원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처럼 뜻이 큰 것은 자랑하면서 말은 행동을 돌아보지 않고 행동은 말을 돌아보지 않는가? 그러면서도 옛사람이여 옛사람이여 하면서 옛사람만 되뇌이는 것인가? 라고 견자를 비방하여 무엇 때문에 사람이 친근할 수 없도록 그처럼 행동이 차가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마땅히 이 세상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착하다는 말을 들으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여 자기의 잘못을 감추며 세상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자가 바로 향원이다. 한 시골의 사람들이 다들 신중하고도 후덕한 사람이라고 일컫는다면 어디를 가더라도 신중하고 후덕한 사람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공자께서 덕의 적이라고 생각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를 비난하려 해도 비난거리가 없고 그를 공격하려 해도 공격거리가 없다. 퇴폐한 풍속에 동조하며 더러운 세상에 영합하여 처세하는 것이 충성되고 신의가 있는 것 같고 행동하는 것이 청렴한 것 같아서 사람들이 다들 좋아한다. 스스로 이것을 옳다고 생각하나 그런 사람과는 함께 요순의 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덕의 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공자께서 비슷하면서도 같지 않은 것을 미워한다. 가라지를 미워하는 것은 그것이 곡식의 싹을 어지럽힐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오. 제주와 지혜가 있는 것을 미워하는 것은 그것이 의리를 어지럽힐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오. 말솜씨가 좋은 것을 미워하는 것은 그것이 신실을 어지럽힐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오. 정나라의 음악을 미워하는 것은 그것이 바른 음악을 어지럽힐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오. 자주빛을 미워하는 것은 그것이 붉은빛을 어지럽힐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오. 향원을 미워하는 것은 그것이 덕을 어지럽힐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군자는 정도로 돌아갈 따름이다. 도가 바르면 백성들이 선에 일어나고 백성들이 선에 일어나면 사특한 것이 없어질 것이다. 38.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요인군과 순임금 때로부터 탕임금에 이르기까지 500여 년이 되는데 우왕이나 고요 같은 분은 보고하셨으며 탕임금 같은 분은 듣고 하셨다. 탕임금에서부터 문왕에 이르기까지 500여 년인데 이윤과 내주 같은 분은 보고하셨으며 문왕 같은 분은 듣고 하셨다. 문왕으로부터 공자에 이르기까지 500여 년인데 태공망 산의생 같은 분은 보고하셨으며 공자 같은 분은 듣고 하셨다. 공자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100여 년이니 성인의 시대가 이처럼 멀지 않으며 성인이 사시던 고장과 거리가 이처럼 가까운데도 성인의 도를 보고 아는 사람이 없으니 또한 앞으로 듣고 알 사람도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공자의 인과 맹자의 의 공자는 인을 강조합니다. 사회 안정을 위해 개인의 도덕성을 강조한 것이죠. 맹자는 의의를 강조합니다. 이는 사회적 도덕률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개인의 도덕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보다 강한 사회적 도덕률을 강조한 것입니다. 개인에서 사회로 시선이 옮겨지면서 올바른 사회에 대한 질서가 필요했고 이것이 바로 왕도입니다. 맹자는 당시에 전국시대를 패도의 시대라 보고 이는 도덕이 가치 없는 시대라 보고 이 때문에 혼란과 무도가 세상을 뒤덮는다고 본 것이죠. 이에 대해 인의의 정치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도를 내세운 것이며 왕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나 백성이 원하지 않으면 하늘이 감천하여 왕도 바꿀 수 있다고 규정하고 왕이 하늘의 뜻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군자의 도리이며 신하의 역할이라고 한 것입니다. 공자의 인의 실천을 위해 일종의 객관적 기준으로서의 의의를 제시했지만 맹자는 인과 의의를 동동한 수준으로 보고 인은 부모에게 효도와 같고 의는 형제를 공경하는 것 같다고 했으며 마치 부모와 형제를 대하듯 다른 사람을 대하여야 한다는 유추적 확장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 강한 사회적 도덕률을 주장한 것입니다. 의의의 실천에 있어 인간은 도덕적으로 내재된 기준이 있으며 근본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천자에서 천민까지 누구나 같은 군원이라고 보고 모두 의의를 실천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다만 의의 실천에 장애가 되는 것은 사사로움 즉 이의며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 추구가 의의의 실천을 막는다고 하여 배척하였습니다. 더불어 의의 실천에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여 항상 의의를 실천하려고 굳게 힘써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의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맹자는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정도전과 맹자의 역성혁명 고려에는 벼슬길에 오를 때 대간에서 관직에 진출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대간에서 서명하는 고신이라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공민왕 11년 정도전이 진사시에 합격했을 때 대간에서 고신을 거부합니다. 모친의 신분이 낮다는 이유에서였죠. 겨우 벼슬길에 진출한 정도전은 공민왕 19년 성균관 박사가 되어 이색, 정몽주, 이승인, 이존오 등과 함께 유학자 반열에 오릅니다. 그러다가 공민왕 사후 이인임 등의 친혼정책 회기에 반대하다가 유배형에 처해집니다. 정도전이 유배길에 오른 뒤 사방에서 비방이 쏟아졌고 그의 아내는 유배를 간 남편을 원망하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정도전은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의 말이 모두 맞소. 예전에 내 친구들은 정이 형제보다 깊었는데 내가 패한 것을 보더니 뜬구름처럼 흩어졌소. 그들이 나를 근심하지 않는 것은 본래 세력으로 맺어졌지 은혜로 맺어지지 않은 까닥이오. 귀양에 처해진 뒤에야 정도전은 진짜 세상인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겐 운명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죠. 우왕 9년 가을 정도전은 북방 함주로 향합니다. 동북면 병마사 이성계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한때 성균관 박사를 역임한 정도전을 이성계가 문전박대할 이유는 없었고 정도전은 이성계의 군사를 보고 감탄합니다. 그리고 이성계는 정도전에 손을 잡았습니다. 천지가 용납하지 않던 정도전을 품에 아는 것이죠. 이성계가 가진 침병과 정도전이 가진 지략과 병법의 만남이고 이성계가 가진 군사력과 정도전이 가진 역성혁명 사상의 결합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오랜 친구 정몽주가 맹자 한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이때부터 정도전은 매일 한 장 혹은 반 장식 연구에서 깊은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정도전은 1700여 년 전의 지식인 맹자의 가르침을 담은 맹자의 한 구절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은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 이런 까닭으로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천자가 되고 천자의 마음을 얻으면 제후가 되고 제후의 마음을 얻으면 대부가 된다. 바로 역성혁명의 논리였습니다. 홍건적의 외구에 전쟁은 일상이 되었고 고려의 위정자들은 무능했죠. 춘추시대의 손자와 전국시대의 오자의 병법서를 공부했지만 그의 머릿속 전략을 사려는 자는 없었습니다. 먼지 낀 책상 위의 병법서를 패해버린 정도전은 이성계를 찾아갑니다. 정도전의 머릿속에는 천리박 계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지식이 있었고 이성계에게는 그 계책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7살 어린 정도전을 기꺼이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정도전은 이성계를 주군으로 삼았습니다. 정도전은 이성계의 신하이자 스승이었고 이성계는 정도전의 군주이자 제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그 자체로 고려왕조를 폭풍 속으로 몰고 갈 조짐이었고 이 만남과 조선계국의 기저에는 바로 맹자의 역성혁명 사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노노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맹자의 구절을 다시 음미해보며 감탄하게 됩니다. 참 대단하구나 싶습니다. 최소한의 분량만 다시 되새겨보지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어질면서 어버이를 버리고 의로우면서 임금을 뒤로한 자는 여지껏 없었다. 산자를 복량하고 죽은 자를 제사 지냄에 유감이 없는 것 이것이 왕도 정치의 시작이다. 몽둥이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차이가 있는가?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정치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차이가 있는가? 어진 자는 적이 없다. 천하의 백성들과 함께 즐기고 천하의 백성들과 함께 근심하면서도 왕이 되지 못하는 자는 없다. 너에게로 나온 것은 너에게로 돌아간다. 힘으로 인을 가장하는 것이 패도이고 덕으로 인을 행하는 것이 왕도이다. 하늘이 내리는 재앙은 오히려 피할 수 있지만 스스로 만든 재앙은 살아날 수 없다. 천신은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하만 못하다. 측은한 마음은 인의 발단이며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의의 발단이며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 발단이며 시비를 가리는 마음은 지의 발단이다. 세상을 돕고 백성을 기르는 데에는 덕만한 것이 없다. 군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으며 사람을 탓하지도 않는다. 그도 장부고 나도 장부다. 내가 왜 그를 두려워하나? 순임금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 뜻이 있다면 같은 사람일 뿐이다. 백성이 살아가는 돈은 일정하게 먹고 살 재산이 있어야 일정한 마음이 있는 것이고 일정하게 먹고 살아갈 재산이 없으면 일정한 마음이 없다. 부귀가 유혹할 수 없고 빈천이 기를 죽이지 못하며 무의가 굴복시키지 못하니 그를 대장부라고 한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무릇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자신을 업신여긴 이후에 남이 업신여기는 것이다. 천하를 얻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그 백성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 백성을 얻는 데에는 방법이 있으니 그 마음을 얻으면 백성을 얻는다. 이는 사람이 머물 편안한 집이요 의는 사람이 가야 할 바른 길이다. 돈은 가까운 데 있는데 먼 데서 찾고 일은 쉬운 데 있는데 어려운 데서 찾는다. 성실함은 하늘의 도요 성실하려고 마음을 다하는 것은 사람의 도이다. 인간의 우화는 남의 선생이 되는 걸 좋아하는 데 있다. 대인은 어린아이 때와 같은 그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요 의는 사람의 길이다. 사람이 닭이나 개가 없어지면 찾을 줄 알면서도 마음을 잃어버리고서는 찾을 줄 모른다. 학문의 도는 다른 것이 아니다. 그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데 있다. 하늘이 장차 큰일을 맡기려고 하면 그 심지를 괴롭히고 근고를 수고롭게 하고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궁핍하게 하며 나아가 그 하고자 하는 바를 어긋나게 하니 그 마음을 격동시키고 성질을 참게 하여 그 하지 못하는 것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면 본성을 알고 본성을 알면 하늘을 안다. 공궁하면 자신의 몸을 선하게 했고 영달하면 천하를 두루 선하게 했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으니 천하의 왕이 되는 것은 여기에 없다. 부모가 모두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고 땅을 구보보아 남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다. 천하의 영재를 얻어 가르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 백성이 귀하고 사직이 다음이며 임금은 가볍다. 인이라는 것은 사람다움이다. 도움이다. 둘 Robot 인권의 외국어비아 마다 user image atac 와 问题 magnitude incluso tant 알 cap 하면 settled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